오오오 마이크를 좀 땡겨야 돼 마이크를 요거 좀 땡겨야 돼? 그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향성 아닙니까? 지향성 마이크.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조금 옮길까요? 너무 뭐.. 너무.. 마이크요? 마이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한 요정도는 들리지 않나? 진짜? 방향만 잘 맞으면 들리지 않나? 이렇게? 들린대요. 들린대 괜찮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있었나? 아 엄마 아 엄마 안녕하세요. 됐나? 침착맨입니다. 네. 오 비슷하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엄마 엄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뭐 캠을 좀 켜볼까요? 어떻게 할까? 가시죠. 아으!!! 일부러 이 자리에 앉았죠. 위치까지. 위치까지 맞췄습니다. 여기서? 웃고 계세요? 아니요 여기로 똑같아 됐다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침착맨을 대신해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예 쾌도와 추우제입니다 불친만 서야죠 이제야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진짜 제가 컨디션이 최근에 진짜 좋았어요 오늘 뭐 맞고 오셨다고 네 링겔 맞고 왔는데 진짜 최근에 컨디션 진짜 좋았는데 아 역대 지금 한 3,4개월 사이에 가장 안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요 제가 오다가 아침에 오전에 그 얘기 하셨죠 그래서 들었는데 그 이러면 안되지만 너무 큰 어떤 어떤 아 아 다행이다 좀 다행이다 네 아 다행인데 왜냐면 제가 오늘 이 불친번을 위해서 어 궤도 형님이랑 욕을 잡을 때부터 제가 뒤에 스케줄을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좀 깊이 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요 깊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날을 맞이하고 싶어서 제가 내일을 아예 비워놨어요 아 마음먹고 사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근데 또 네 아침 8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 저런 저 지방 강연이 있어갖고 부산을 가요 부산을 당일치기 부산을 갔다 와 그러니까 보세요 중간에 제가 일요일날 부산에서 올라왔단 말이야 지스타 끝나고 아 저런 그럼 이제 월요일날 사실 라디오랑 침투브 없었으면은 네 화요일까지 있다가 화요일날 강연을 해도 되잖아 네 하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쵸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요거 오늘 단 3시간 하고 이제 아 오늘 3시간은 좀 너무 짧고 저녁도 쉬시고 아니 길게는 안 할거에요 오늘 컨디션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네 대신 했는데 뭐 그래도 적당히는 해야된다 아 근데 저는 네 그건 못참아요 저는 건강 해치는거는 제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의 아 제 지인의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거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화가 날거 같아요 건강을 해치는거는 안된다 아 그거는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아 다행인게 이게 건강을 해치는거는 용납이 안돼도 네 이미 해쳐져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야 왜냐면 이런거지 예를 들어 사냥을 실어 내가 근데 이미 사냥당해서 박제되어있는 동물을 보면은 네 이거 어쩔 수 없는거잖아요 근데 more가 있잖아요 아 이미 박제가 됐어 M-O-R-E more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내가 사냥을 싫어해도 이미 사냥을 당한 동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거다 그냥 화좀 내면 안될까요? 그냥 건강을 해친다고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건강을 지금 이미 해쳤어요 아니 너무 걱정돼서 이미 박제야 아니 아침에 얼마나 몸이 안좋으면 웬만하면 그 링거를 맞는다는게 되게 큰 결심이거든요 그거를 또 가서 가셔가지고 링거를 맞으니까 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딱 맞추고 나오는데 아 이게 라디오까지 하셨어요? 라디오 아침 라디오 했어요 라디오 딱 맞추고 나오는데 아 이거는 아 이게 느낌이 안좋은거에요 약간 으슬으슬하고 아 그런 느낌이 네 원래 목 상태가 좀 안좋았는데 아 이거 안되겠다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일단 맞고 네 이러면 또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일단 뭐 오늘 또 준비를 한게 있으니까 아 그거를 또 다 하고 가자는 목표로 잡고 네 해보시고 근데 또 상태가 또 많이 안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되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고민해보고 진짜 하시다가 갑자기 뜬 눈으로 기절하실 수도 있고 지금 얼굴 부으셨다고 하는데 네 뭐 사실은 그냥 큰겁니다 얼굴이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얼마전에도 프로그램을 같이 했지만 네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안색이 안좋아보이세요 얼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신 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딱 하다가 오늘 아 그래도 형님 이대로는 안되겠다 제가 딱 끊고 방송 종료하고 집에 보내드리고 오케이 이렇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봐 손도 내가 더 크잖아 내가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씨 손 제가 더 큽니다 손 준네 커요 저 오 진짜 크시네 나 손 되게 큰 편인데 손이 오 손 진짜 크시다 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습니다 오 저도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거 아시죠 이게 크기로 잡는게 아니라 마찰력으로 잡는거 그니까 손이 크다고 잡는거 아닙니다 요령이에요 요령 네 그 농구공이 어쨌든 러버로 되어있으니까 이게 그쵸x2 빗면으로 이렇게 쓸어야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잡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잖아 약간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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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약간 그 피구왕톤키 불꽃슛 느낌으로 응 아 저게 봐 오늘 또 계도형님 만날 선물을 또 아 어떡해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아 제가 또 그거 있잖아요 그 야 남는 옷 남는 옷 지인한테 버리는 게 되게 심의가 있어가지고 와 가져왔습니다 대박 어떻게 지금 mg 스타일을 약간 좀 이렇게 네 오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이런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어떻게 감기 감기가 또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음 진짜 나 저 옷 사면은 팬들이 다 알아요 팬분들이 왜냐면 한번 사면은 그거를 또 예를 4벌을 사 그럼 그 4벌만 한 몇 달 입어요 그 셔츠도 그죠 그리고 제가 방송 맞는다 맞는다 방송에서 예를 들어 요거 핑크색을 샀단 말이에요 같이 그걸 하도 입고 나가니까 응 사람들이 다 같은 날 촬영한 줄 알더라고 아 같은 셔츠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풍이형 풍이형 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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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이형 어딨어 풍이형 어딨어 풍이형 왔나봐 이거 이쁘다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우와 잘 맞으시네 아니 왜 어 그런거에요 그 저기 뭐야 선물 여기 선물 요기도 있어 침착맨 침착맨한테 제가 저한테 작거나 이런거는 침착맨한테 이제 주고 하는데 오늘도 계도형님 너무 좋습니다 귀여운 선물 요게 또 사실은 우리가 먹기도 하거든요 방부제를요? 방부제 아니고 이게 그 습기를 제거하는건데 은근히 음식에도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거 물먹는 하나 그거에요? 네 그런거 그럼 왜 먹죠? 원래 먹지 마세요잖아 네 먹지 말라면 먹으면 안돼요 음식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거야 그 유리 유리 같은 경우 먹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 유리의 소재가 되는 재료를 또 음식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금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면 안되요 사실 근데 그냥 재밌게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근데 금은 인간이 먹는다고 뭐 크게 좋아질거 없잖아요 금이 좋은게 근데 크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안줘서 근데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왜 금 올리고 비싸게 받죠? 근데 금 가루를 겨울린 다음에 아 근데 다른 중금석은 먹으면 안좋거든요 근데 금은 괜찮아요 어 이거 진짜 따뜻하고 좋다 아 이거 뭐 실내에서 겨울에 일하실때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운전하시거나 할일이 있으면은 그럴 때 입히죠 와 나 짱이야 진짜 어떡해 이거 커피 하나 사드리는 와 진짜 와 귀한걸 갖다가 아유 소리가 작아요? 소리 작아요? 응? 내 목소리가 작은걸걸? 니트 벗고 후리스 입을까요 그러면? 네 좀 더 더울 것 같긴 해요 아 히터를 좀 끌까요? 이게 건조해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네 그럼 이거를 제가 니트를 벗고 아 셔츠도 입어요? 셔츠도 입어? 하자 입어보자 야 이게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 같지? 너무 오랜만인거 같지? 나 언제 오고 안왔더라? 저도 거의 지금 한 7개월 됐나? 한 7개월 된거 같은데 제가 저 살은 안쪘어요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똑같아 아 아 치마에 치마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구요 네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아 시상식 노린다? 시상식을 이제 누군가는 또 힘을 좀 써야되지 않냐 아니 그 얘기를 왜 안나오냐 많이 해주시더라고 저한테도 저한테는 지금 나가야된다 아 이런 말씀해주시고 저는 사실 관심 없거든요 저는 관심있어요 사실 저는 사실 미련이 없어 근데 어차피 병건이가 안준대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이미 그러니까 안준대 수상자라 내가 왜 안줘 잘 어울리신다 안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이렇게 딱 코디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그 인간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이거 이렇게 그냥 이거 자체가 오늘 코디다 진짜 진짜 와 진짜 맨날 입고 다니던 가디건 입고 오길 잘했다 근데 뭐 잘 받으시네 옷이 여태까지 궤도님이 입은 옷 중에 제일 예쁘대요 아 그래요? 잘 받으셔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잘 받으셔 이거 진짜 어 저 인어 뭐 입었냐고요? 인어? 흰색 티 입었는데 흰티 커플 흰티 커플룩이네요 흰티 커플룩이요? 네 아무튼 저는 시상식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전혀 뭐 그거에 대해 욕심도 없고 욕심을 버렸어요 버렸어요? 네 저는 버렸어요 너무 예전에 그 큰 상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뭐 제수상은 바라지 않고 네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그 트로피가 부서졌잖아요 저는 찰흙이라 그쵸 트로피를 뭐 내년에 사람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어 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나온 얘기가 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작년에 트로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그러면 이거 뭐 재작년 거 하나 이렇게 죽지 않을까 어 그런데 조용히 사라졌다 근데 이제 개념만 받았잖아요 상례 그러니까요 그 실제 어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사진만 남아있어요 NFT로 사진만 만족을 못해 만족이 안돼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 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진짜? 올해 그러면 뭐 하나 있겠다 아 다시 얘기 나오니까 기분 드럽네 그니까 내가 침투부에서 한 개울만 돼 그러니까 하지만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음 저는 제발 주지 마십시오 저는 혹시라도 뭐 카페 할 일 있고 이러면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우재님 우재님 할 거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괴도우님한테 다 주세요 저한테 몰표를 나 주지마 하지마 가자 찍지마 어 아닌데 제가 이제 침투부 3관왕을 자꾸 적다보니까 네 너무 3년 전 얘기잖아요 이게 막 와 그게 3년 전이야 진짜요 적는 게 이게 민망해요 그니까 침투부 3관왕입니다 이거를 딱 거기 공중파 나갈 때 딱 거기다 써달라 그러니까 공중파 쪽에서 너무 옛날 일 아니냐 근데 안 써주려고 그래 옛날에도 없었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는 0관왕이거든요 무관의 제왕 무관 무관의 제왕이네요 그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옆에서 3관왕이 오래됐다 그러면 무관의 제왕 좀 그르네요 다들 이렇게 스팀투부 이 어워드에 관심이 없나봐요? 전 전혀 없어요 그래요? 저는 진짜 저는 그 작은 상도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변권아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 좀 정리하고 나 줘 저희의 그거지 뭔가 상을 준다는 거는 뭔가 그 외부 사람한테 주는 느낌? 이거다 가족한테는 안 주는 느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변권이 특성상 더 주고 싶어져 전 전혀 왜냐면 나는 또 못 받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 와 침착맨 나 챙기지마 분명히 주지마요 너 달라고 했어 절대 안 줘 이런다고 절대 근데 뭐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내가 이 지랄하는 거를 침착맨은 또 저 새끼 저거 달라고 저 지랄하는 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또 안 줘 안 주지 왜냐면 이것도 달라는 소리 그렇죠 나도 달라는 소리 이것도 달라는 소리 근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전 진짜 진심으로 주지 마세요 오케이 진짜로 들어있는 주지마세요 이라고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그렇군요 침착맨 봤어? 아 근데 요새 웃는 얼굴이 너무 이상해졌어 왜요? 한번 제가 최근에 요즘 가짜로 웃어요? 아니 최근이라기보다도 이제 한 2, 3주 됐죠 최근에 그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아 광고 무려 19시간을 찍었습니다 이야 근데 19시간 동안 계속 웃으라고 하니까 계속 웃는 거야 조금만 더 웃어볼까요? 응 그러니까 한번 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막 그 방금 너무 웃는 게 좋았다 다시 한 번만 웃어볼까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근육이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웃는 얼굴이 안 돼 그 다음부터 가짜 웃음 맞아 그 원래 광고를 한번 찍고 나면 며칠 갑니다 그러니까 며칠가요 얼굴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왜 이러지? 뭐 자본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인즉슨 광고비가 모자랐던 거야 궤도님 기준에 조금 더 주지 아 아닌데 좀만 더 챙겨줬어도 내가 웃는 근육이 좀더 유연해졌을텐데 아니 거기서 잘 웃었어요 진짜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못 웃겨줬어요 20만원만 더 주지 아 그러니까 한 7천원 정도만 더 줘도 택시 타고 가는데 그러면은 웃고도 별로 안 아팠을텐데 마비가 안 왔을텐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쨌든 광고는 뭐 되게 되게 유익한 광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야 제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올해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얼마 전이죠 저희 SBS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SBS 스페셜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 없을 거 없죠? 우리가 유일하죠 이게 또 SBS 스페셜이 사실 역사도 길고 특집 다큐멘터리잖아요 약간 그 대하 북극곰의 눈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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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무슨 뭐 그런 느낌이죠 막 무슨 무슨 눈물 어 무슨 막 아우성 어 이런 느낌이죠 항상 거기 가족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SBS 스페셜입니다 SBS 사람인 거죠 SBS 아들이죠 네 그 정도의 어떤 큰 일을 저희가 했죠 얼마 전에 그렇죠 그렇죠 뭐 2부작으로 짧게 끝났지만 근데 사실 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재밌었어요 빵터지는 노벨상이라고 그 팀도 진짜 너무 재밌게 해 주시고 편집도 너무 재밌게 해 주시고 근데 진짜 그 피디님이 연락 왔었어요 그 방송터진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접어놓을까요? 응 연락이 오셔가지고 피디님 진짜 막 그 편집에서 잘라내는게 너무 슬프다고 아 이거를 그러면서 2부작인게 정말 한이다 음 그러니까 버릴게 너무 없다고 녹화를 좀 짧게 하셨으면 됐어요 그니까 녹화를 진짜 길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버릴게 없다고 너무 아쉬워 하셔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되게 되게 힘들게 잘라내시고 저한테 너무 아쉽다고 진짜 재밌는거 많았네 저거 본박으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너무 너무 깔깔대면서 봤는데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응 침원박에 응 침.. 아 원본박물관에 올려주면 된다고 그니까 네 SBS 거라 응 네 아 뭐 먹냐구요? 응 이거 이제 자격진분들이 응 그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 아까 톡으로 온건데 응 오늘 괴도우 형님이랑 할게 준비가 돼있잖아요 응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응 뭐라고요? 그 사이에 밥 드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오토김밥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놔도 괜찮으실거에요 응 그래서 이게 무슨 무슨 얘기지 밥 먹을 시간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응 사실 안있죠 그죠? 응 그럼요 근데 이게 김밥인데 너무 보라이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스팸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요거 제가 어디서 많이 먹었냐면 응 그 아 또 SBS 얘기하네 응 당신이 욕하는 사이라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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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옥사 응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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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촬영을 가면 거기 그 대기실에서 항상 요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음 오토김밥 닭강정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해서 음 음 저는 그냥 요렇게 이게 말려있는 김밥 주시던데 응 촬영에 가면 근데 보통 그런데 응 당옥사 팀이 고런걸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퀄리티 있는거죠 그쵸 당근 좀 빼겠습니다 아 당근 안드세요 안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먹기 싫다 그런 느낌 아 당근은 그래도 채소 중에서는 단맛이 강한 편이라서 어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채소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근데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눈이 좋아지려면은 응 당근을 한 몇 톤을 먹어야 되죠 인간이 사실은 근데 비타민 A를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응 근데 그 그만큼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먹으면 좋다 응 근데 루테인이나 이런걸 또 약으로 우리 많이 먹으니까 사실 당근으로다가 이제 뭐 눈 좋아지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응 아 그리고 저 얼마전에 제가 문득 떠오른 궁금증인데 응 응 되게 뜬금없는 질문인데 응 괴도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레이저 있잖아요 레이저 응 포인트 레이저 응 레이저 포인터 응 근데 멀리 가잖아요 응 개의 끝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끝? 응 파사사사 없어져요? 아니면 딱 끊겨요? 아니면 점점 흐려져요? 아 레이저의 아 레이저의 그 마지막 순간 네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희미해지고 사라지는거죠 아 그럼 그라데이션으로 없어져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왜냐면은 그 레이저의 원리가 응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응 음 빛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응 얘네들을 기강을 잡는거야 응 야! 그래가지고 이제 빛들이 이제 뭐여? 막 움직이는 애들을 야! 우양우! 하면 우양우를 하잖아 응 그럼 쫙 과 근데 걔 중에 말 안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 응 다시 뒤로 돌아 이걸 계속 시키니까 응 얘네들이 처음에 빠져있던 애들도 막 따갔다 따갔다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정신이 수양이 돼 응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기강이 잡힙니다 응 기강이 잡힌 애들을 스위치를 누르면 발사가 되는거야 음 그러니까 일자로 쭉 나가서 기강 잡힌 애들 빛만 가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음 비기강이 잡혀있어서 응 그러면 몇 미터 봐야되요? 그 거리를? 이건 레이저마다 달라요 출력마다 다르고 아 그치 근데 예를들어 쏘면은 파워마다 다르겠구나 얘네들이 가는데 기강을 아무리 잡아놨어도 결국은 얘네들이 산란대요 점점 응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들어 뭐 결국 비행 청소년 빛들이 생기는구나 결국은 얘네들이 집에 가는거야 응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그러니까 모든 면이 거울인걸 놓고 안에다 빛을 딱 놓으면 빛이 무한하게 막 튀겨갖고 뭐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 그건 제가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물리학자 그 어 응 그게 그렇게 달려면 응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응 일단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조건 안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안되요 네 왜냐면은 거울 같은 경우가 응 우리의 빛을 굉장히 거의 다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하지만 얘도 100%를 반사시키지 못해요 맞아요 거울을 보면 딱 결국 99.9%를 반사를 해도 그렇죠 사라져 이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99.9%를 계속 곱하면은 응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맞아요 어떤 조건을 해놔도 완벽하게 모든 에너지를 반사시키거나 투과하는건 불가능 아 그러면 레이저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어릴 때 생각했던 막 정말 저기 뭐야 진짜 뭐라고 해야 돼 하늘까지 날아가는건 아니겠네요 근데 센거는 그런것도 있어요 센거는 진짜 예 예를 들어 이제 천문학자들이 가끔 별자리 설명할 때 쓰는 녹색 레이저 있거든요 네 이게 일반 개인이 구매가 어려워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검증을 받고 뭐 이렇게 인증을 받고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음 그거는 진짜 하늘에 딱 쏘면은 광성검처럼 하늘에 쫙 꽂힙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나 못사는 이유가 어딜까요 아 진짜 그냥 저 그냥 내가 가리키는 그 별에 닿는 느낌까지 들어요 하늘을 향해 곧장 날아갑니다 어? 내가 이거 못사는 이유 알겠다 네 근데 못사요 왜냐면은 혹시나 인공위성 네 뭐 비행기 같은 데다가 조종사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시선 시각에 그래서 이제 딱 그 검증받은 분들만 실제로 이제 그 천문대나 그런 데서만 사용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뭐 구매하다가 요런게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갖고 음 가져보고싶다 가져보고싶다 근데 단순히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만 먹고 어? 저기 선풀이 하나 있는데요? 응 뭐요? 우재님 겨울이라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은데 으음 으음 어 되게 따뜻한 곳이다 음 음 음 선풀이 저렇게 달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음 음 얼마전에 종국이형을 만났어요 어? 김종국 예 예전에 옥탑방에서 뵀었는데 아 그쵸? 나갔을 때 만났어요 진짜 몸 좋으시고 네 양치하시는 것 같이 옆에서 양치했어요 너무 젠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네 제가 똑같애 방송하고 제가 그 형을 얼마전에 만날때도 경량패딩 요거랑 다른거를 또 입고 갔어요 음 저한테 너는 패딩이 왜 오목이니? 이러더라구요 응? 약간 들어가있다고? 들어가있다고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음 진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울까? 음 하지만 그냥 눌렀어요 음 내가 또 워낙에 또 이제 헌칠하시니까 응 그냥 눌렀어요 그냥 내가 거기서 진짜 봉인이 풀렸으면 응 어 그냥 아 평화롭게 가자 아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다 응 뭐 안해도 되겠는데 아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시시콜콜 시시콜콜 얘기하는 자리를 제가 요즘에 그 제 채널에서도 생방 응 라이브를 잘 안해요 요즘에 바쁘기도 바쁜데 그 뭔가 주기적으로 딱 정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맞아요 조금 이게 아 뭔가 그렇잖아요 막 좀 안하는 이만 못하는 그 느낌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리 SBS 스페셜 찍을 때도 그렇고 조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촬영 없을 때는 이제 막 밥 먹으면서 하고 가시면서 했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사실 또 촬영 들어가면 사실은 또 정해진 걸 해야 되니까 정해진 게 있으니까 정해진 게 여기는 없잖아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거 제가 그때 그 빵터지는 노벨상 찍으러 가서 식사하러 가는 길에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아실 거 같아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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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달 지구 응 근데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응 태양을 달이 정확하게 가리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이 이 긴 거리에서 어떻게 그 비율을 딱 맞춰서 돌고 있냐라는 거죠 지구를 이게 진짜 대단한 우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우연이라는 게 너무 그 확률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달이 인간이 띄운 혹은 그 아주 예전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어떤 지구에서의 어떤 생명체가 띄운 위성 같은 거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태양계 안에 오직 지구만이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수성에 가든 금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일 수가 없어 절대 근데 오직 지구에서만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태양이 많이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세요 알죠 우리 명작 동화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거는 오누이 중에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침창맨님이 해가 되면 통천님이 달이 되는 꼴이에요 이거는 이제 통천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로 소송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되면 사실상 이게 동급으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뭘 물려주더라도 야 오빠는 이만큼 여동생은 이만큼 해서 어느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 네 근데 너는 해 너는 달 이거는 진짜 부당한 상황이에요 왜요 왜 뭘 더 높게 치길래 지구에서만 크기가 비슷하니까 해와 달이 비슷한 급으로 보이지 실제로 태양이 400배가 더 크고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 전체를 지배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계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태양계라는 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끝이야 아 다 근데 달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뭐 태양과 달에는 토끼 있는데 태양에는 토끼 못 사야 하는데 프록시마 프록시마 센타오리가 된 오누이 요렇게 가야지 음 아니면 뭐 달로 하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뭐 위성기 뭐 2호와 달이 된 오누이 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균형이 맞지 아 너무 이거는 편해다? 저는 완전 오빠 편해죠 음 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부터가 이미 지구에서 관점에서 지구인 입장에서 태양과 달을 거의 동급으로 보는 것부터 문제고요 음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데 어쨌거나 근데 그 정도로 지구에서만 같은 크기다 같은 크기지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가려지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음모론이 먹히려면 사실 완벽하게 가려져야지 계속 그 실제로 어? 계기일식 계기일식이 일어나지만 네 조건이 또 많이 맞아야 돼 그 계기일식 일어나면 낮인데 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계기일식보다 부분일식이 훨씬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그럼 재미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져야 재밌는데 정확하게 가려지는 거는 또 조건이 잘 맞아야 돼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고 근데 뭐 그런 거겠죠 이 은하계가 워낙에 그 행성들이 많고 뭐 이게 많으니까 어 그중에 이 그 거리 비율이 딱 맞은 지구가 이제 선택을 받은 그래서 거기에 생명체가 있고 네 근데 여기 아까 당근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뭐 있냐면은 그 그거 있잖아 아 이거 이거 내가 어디서 얘기했더라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그 그 부모가 먹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거 뭐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뭘 좋아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그걸 좋아하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나도 좋아하게 됐으면 태어나자마자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응 태어나자마자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야 니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짜장면 많이 먹었어 응 근데 애가 사실상 짜장면을 먹기까지 안 되죠 안 되죠 한 7년 8년 9년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응 사실 그 사이에 뭐 식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연 진짜 엄마가 좋아한 거를 내가 나중에 커서 먹는 게 맞나 응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심지어 뭐 짜장면 많이 먹어서 까매졌다 아 그런 것도 있고 커피 많이 먹어서 까매졌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떡볶이 이거는 진짜 애들도 초등학교 한 고학년 가야 먹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과연 입맛이 엄마가 영향을 주냐 그럼 민초 많이 먹으면은 민트초코 색깔 되겠네 그게 맞았다면 아 네 색깔이 연결되는 거는 진짜 아예 아니고 초록인가 네 근데 또 또 민초 얘기도 중요한 게 많은데 일단 민초로 넘어갈게요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네 민초 얘기도 할 게 많죠 민초가 지금 많이 좀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서 꺼내야 돼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걸 재밌는 게 그 이 3D로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3D 초음파 사진을 3D 초음파를 찍었는데 진짜 그 과연 엄마가 먹는 음식의 맛을 애가 느끼나 응응 얘가 기억을 하고 나중에 태어나서 그걸 좋아하게 되나 이걸 했는데 그 애를 딱 그 임산부가 먹는데 케일 있잖아요 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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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저요? 응 뭐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쵸 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응 일단은 맛이 없습니다 응 근데 이제 엄마가 케일을 딱 먹었더니 그 애가 진짜 표정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죽상이 돼요 진짜 갑자기 으음 막 이래 이러고 있다가 으음 막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케일을 싫어하는 게 얼굴에서 그냥 드러나요 애가 그게 말이 되나? 그 너무 웃긴 거야 그 사진이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찾아서 넣어주세요 진짜 재밌어 아니 엄마가 먹는 식도를 타고 이렇게 위장기간을 거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위를 거치고 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있는 방은 어 얘네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뭐 스며오나 이렇게 탯줄로 가는데 응 어쨌거나 그 맛 자체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아 맞아 이거 그 저희 안될거학에서 궤도의 과학 속으로 초대석에서 석진이 형이 물어봤던 질문이다 아 석진이 형이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당근을 딱 먹었더니 애가 갑자기 방끝 웃어 어? 갑자기 웃어 그니까 당근은 생각보다 달다 당근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애기가 근데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일보다는 난거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케일만 넣다가 당근 넣는 거 아닌가요? 케일에 비하면은 진짜 양반이죠 상대적 달달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근은 은근 달아요 그럼 그 애기 태어나서 조금 큰데 사탕 먹으면 당 쇼크 오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근데 어디서는 좋다 어 이게 애기가 여기 안에 있을 때부터 그거를 좀 잘 해놓으면 되겠다 어떤 기준치를 많이 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치 좋은 거 많이 먹고 응 아니죠 쓴 걸 많이 먹는거지 그니까 뭔가 좋은거 계속 계속 그 그 생식 그러면 애기가 낳아서 진짜 쌀만 먹어도 와 달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들은 실제로 맛을 진짜 강하게 낼 것 같고 응 우리 조카가 응 저희 집에 와있으면은 맨날 그 빵 떡 맞나 떡빵 떡빵 떡빵이라고 그거를 아무 맛없는거 달라고 할 때만 이제 엄청나게 애교를 부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응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구요 응 다들 옷 예쁘다고 난리에요 지금 이거 우재님이 코디해주신 겁니다 오늘 응 진짜 따뜻하다 진짜 더워졌어 더워졌어 지금 땀 빼셔야 돼 응 근데 이거 다 먹을거죠 저요? 응 전 싹 비우죠 진짜 저도 무조건 다 먹을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이게 닭강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원조 탕후루라고 봐요 음 겉에 설탕을 살짝 입힌 닭 닭탕후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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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탕후루 이러면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원조 탕후루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닭탕후루는 이거 제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만드시는 분들 근데 진짜 진짜 엄청난 기술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왜냐면 제가 저희 채널에서 얼마 전에 그 탕후루를 만들어 봤어요 어 진짜? 어려운데 생각보다 과일 탕후루 막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과일 탕후루 뭐 이런거는 아니다 아니다 과일 탕후루는 제가 먹었고 그 이상한 뭐 여러가지 재료들로 탕후루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난 순대를 탕후루로 만들었다가 그 진짜 구역질을 진짜 비린내 나나 이 안에 있는 음식물의 향을 덮고 이거를 또 중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이 없으면 지금도 이게 닭 냄새가 만약에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마 되게 역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기술력을 이거 그냥 튀기는 것보다는 설탕으로 덮는 거니까 순대를 그냥 그냥 설탕 설탕 그게 안되죠 왜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요 비린내를 잡아주려면 매콤한게 있어야 돼 약간 향신료 같은게 제가 볼때는 순대는 떡꼬치 소스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탕이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아까 떡꼬치 소스 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순대가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이거 막 그 양념 묻히는 순대? 그거를 해서 튀기면 맛있어요 그게 그 그 순대볶음? 아닌데 순대볶음 아니야 볶음 아니야 아아 순대 순대 약간 튀겨서 그 묻히는 그건가? 순대볶음? 순대볶음 이름미 있어 아냐 아 있는데 이름이 순대를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버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름 있는데 순대범벅 순대범벅 맞아맞아 내가 알아냈다 순대범벅? 거의 약간 지금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1대 100에서 혼자 퀴즈 맡은 느낌? 아 나밖에 모르는건가? 맞힌게 아니라 본인이 가져온거잖아요 아 그럼 제가 만든건가봐요 죄송합니다 순대범벅? 지워내지 마요 범벅? 범벅이 무슨 과자인가? 아이스크림인가? 뭐 순대범벅 이런게 있어요 동네에만 있나보다 짜잔범벅 짜잔범벅 순대를 튀겨서 양념을 묻힌거 근데 이거 양념을 묻힌거에다가 탕후를 입히면 더 맛있겠다 범벅행위를 한거네 순대범벅 있을까? 공색해보죠 한번 될까? 될려나? 순대범벅 있을거 같은데 제가 없는거를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있다 거봐 순대범벅 있다니까요 순대범벅 이런 용어가 있었어 제 기억에 이거 봐 이거 봐 한입가득 순대범벅 간편술안주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느낌 이런거 이런거 순대를 튀겨서 고추장 튀김순대 튀김순대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닭강정 진짜 이거 제가 치킨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 사실 까다롭지않음 근데 진짜 이거 맛있다 오토김밥 닭강정 맛있습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 재료도 나쁘지않고 침착맨 연락좀 해봤습니까 최근에 저 일요일날 제가 드디어 침착맨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아 부산에서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동침선배죠 내가 드디어 다 침착맨하고 자잖아 나도 한번 잔다 저도 침착맨을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딱 그랬죠 아니 왜 나랑만 안재냐 근데 침착맨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래갖고 제가 먼저 침착맨을 잤잖아요 제가 먼저 잤거든요 1등이요? 1등은 아닐텐데 제가 먼저 잤어요 근데 그때 침착맨 먼저 씻으라고 하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씻었어 저는 아니 근데 씻는 순서를 왜 얘기해요 갑자기 아니요 그때 기억 그때 기억 먼저 씻으세요 이렇게 씻고 아 저는 먼저 씻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고 제가 뒤에 씻고 아 근데 웃긴게 제가 먼저 잤어요 원래는 그 저는 이제 토요일날 올라올 예정이었고 표도 이미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침착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응 근데 갑자기 본겁니다 야 뭐 언제 가냐? 라면먹고 갈래? 나 이따 아니 나 저녁때 가 저녁갈려고 그랬더니 원래는 같이 저녁때 올라오는 일정이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나 좀 더 놀다 가려고 이래요 제가 그래? 어 좋겠다 이러니까 자고 가 어 근데 어서 자 숙소 없어 그러니까 쾌남인데? 내 방에서 자 오 그래갖고 아니 침착맨이 자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거절 못하지 이거는 뭐 어떻게 거절해요 침착맨이 같이 자자는데 그래갖고 바로 그냥 취소 취소하고 근데 다음날 표가 다 매진 그래서 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입석을 잤어요 입석을 처음에 어 왜냐면 입석을 타고 가더라도 나는 침착맨하고 잔다 와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그때는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너무 강력한 자극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급한 자극 그래서 입석을 타고 내가 부산부터 올라가더라도 나는 자고 간다 응 근데 이제 다행히 중간중간 이렇게 표를 보다가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아 왜 앉아서 오셨어요? 네 다행히 왜냐면 이번에 내려갈 때 제가 입석을 탔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면 그거였어? 저기 깡충깡충? 아니 깡충 앉아도 깡충깡충한 게 너무 민망해요 예를 들어 앉아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알아보시니까 아 그렇지 어 비켜요 제자리인데요 어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맨 뒤 맨 뒷자리에서 그 맨 뒷자리는 이제 이쪽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차 그러니까 맨 뒤에 맨 뒷사람 뒤에 이렇게 숨었죠 아 이 사람이 뒤를 볼까봐 맨 뒤에 타?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탈 때는 근데 이러고 있어서 숨어있다가 왜냐면 궤도 입석 탄다고 소문나면은 또 사람들이 뭐 약간 궤도 생활고업 시달린다 또 이런 거 왜냐면 이게 표가 없어서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입석은 사실 내가 가야되는데 맞아맞아 내가 돈 아끼려고 입석을 타진 않잖아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입석 타다가 입석온다지 그러니까 그럴 건데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응 이러고 있다가 또 사람들 다 타고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또 있다가 아 근데 허리가 아파갖고 진짜 신발도 입석 근데 약간 이렇게 껑충껑충 할 때 네 지금 생각나는 아이디언데 덜 민망하려면 머리를 약간 이렇게 좀 감싸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좀 괜찮을까요? 아니 마스크는 쓰고 있어요 어차피 저기요 여러분 오 제가 뭐 기절했었나요? 저는 잠시 쓰러졌었나봐요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은 아니 우재님도 안되지 아니 난 쓰러지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약간 힘들어 보이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마스크 써도 안돼 누가 봐도 궤도야 결국 저는 사람들 못 알아보게 했으면 좋겠을 때 뭘 하냐면은 뭐하세요? 눈을 깔아요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알아봐 그래갖고 이게 딱 이러고 다니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다니면 몰라 이러고 아무도 몰라 저도 이제 한 제가 10년 차거든요 10년 차 근데 이러고 다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이제 10년 됐고 저도 이러면 몰라? 그 뭔가 공공장소에서 이제 가리고 다닌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우재님도 키가 커서 또 이만하니까 그냥 이게 어떤 걸로 알아보냐면 심지어 제가 이렇게 가리고 선글라스까지 끼잖아요 눈까지 가려 실루엣으로 알아봐요 실루엣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실루엣으로 이만하고 늘씬해가지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 옆에 오면 삐그덕 소리가 나서 그런다고요? 저는 목소리로 알아봐요 사람들이 목소리 목소리로도 많이 알아보죠 계속 이러고 이러고 숨어있다가 아무도 모르고 눈 감고 있다가 전화와서 여보세요? 이러면 갑자기 쳐다봐 혹시 그게 목소리로 알아본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안 끊어서 아 그런가? 알아본건 어쨌든 눈을 깔면 못 알아본건 아무튼 키가 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막 그렇다고 키가 2m 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180대 후반 정도 크시죠 크시죠 이런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그 특유의 실루엣을 아시더라구요 아 신기하다 근데 특유의 실루엣이 있으시니까 확실히 근데 진짜 눈은 눈은 이렇게 까잖아요 눈은 무조건 다 알아요 맞아맞아 그래서 가리는게 의미가 없어요 응 이걸 가면 몰라 이거 눈을 가리면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눈이 있으면은 다 알아봐요 멋있어 그 침착매는 엉덩이만 봐도 침착매는 어딜 봐도 다 알아 엉덩이 그 다음에 쪼리 응 수염 수염 머리 그리고 눈매 눈 귀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그런 사람이 자고 가라는데 어떻게 앉아 그니까 이해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밤에 진짜 재밌었겠다 근데 병건이가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지스타를 갔는데 제가 작년 지스타가 진짜로 진짜로 거의 1년 중에 병건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 논게 너무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한 번도 그런 시간을 못 가졌었는데 근데 또 그 노래방 가서 너무 웃었는데 그때가 진짜 거의 1년 중에 가장 많이 웃은 날인거에요 그 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막 배 땡기고 막 근데 그 얘기를 병건이한테 많이 했어요 나 진짜 너무 재밌어 지스타 때 근데 올해도 아마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너무 즐거운 추억을 쌓았죠 침착맨이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좀 이게 친구랑 노는 느낌 맞아 맞아 편안해 잊고 있던 우리 약간 이런거 찍찍 그러는거야 막 야 작년에 그렇게 재밌었냐 아 또 재밌게 해줘 또 놀아 자고가 얼른 놀자 야 밤이 길었겠네 길었죠 저희가 거기 이제 뭐 밤이 길었겠어 남도영성우 도영이 도영이 도영이도 왔고 우리 진화도 왔고 같이 저녁도 먹고 사실은 뭐 놀거 다 놀고 뭐 이제 뭐 한 잔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하다가 이제 자려고 이제 씻었는데 어 어 씻었는데 근데 이제 명건이가 산책가자 응응 그리고 또 밤에 또 이제 바닷가를 또 산책을 합니다 오 작년 지지타의 그 낮에 걸었던 코스를 미쳤다 미쳤다 이제 새벽 1시에 걷는거야 아 진짜 밤 바다를 보면서 이야 이야기를 하고 배도영님 결혼 못하시겠네 결혼했으니까 형 결혼하셨어요? 응 나 왜 이걸 몰랐지? 아니 뭐 모를 수 있죠 개인 왜 이렇게 총각 같아요? 아 그래요? 다 다 하실텐데 응 음 진짜 나 몰랐어 진짜 응 이거는 뭐 온라인에 다 나와있어서 응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응 아 맞네 결혼하셨구나 응 얘기했어 아 얘기했어 얘기했어 얘기했는데 나 왜 아니 근데 내가 그런게 있어 내가 사실 응 그 이제 궤도님을 응 실제로 뵌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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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연락만 많이 하고 항상 뭐 연락하고 침투고 오고 막 이러니까 상태로 보면서 뭐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 제가 아마 당연히 들었을텐데 응 제가 실제로 본거는 그 빵터지는 노벨상 하면서 봤잖아요 맞아요 그때 뭔가 되게 총각스러웠어요 옷을 어리게 입고 다르면서 아 옷도 옷인데 응 완전 뭔가 그 되게 혼자 응 현장에 이렇게 도착해서 아 혼자 하고 있는 뭔가 혼자 뭔가를 아 그리고 뭐 갈 때도 혼자 이렇게 원래 혼자 잘 다녔어 물론 뭐 두 번째 차를 때는 저희 차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 맞아 맞아 그냥 뭔가 혼자 있는 그 느낌 그게 되게 컸는데 왜냐면 보통 그러지 않나요 이제 밖에서도 조금 아내 얘기도 가끔 하고 요새 좀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 얘기를 잘 안해요 아 그래서 음 워낙에 또 그리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보다는 과학을 알리는 사람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어차피 금방 사라질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 과학에 남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요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심장이 덜껍네요 그니까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사실 과학을 알리는 일이지 네 무지먼지 지웅배씨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응 우리는 찰라라고 아 그 얘기는 뭐 천문학에서 엄청 많이 나온 얘기라서 제가 한 한 백만반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려 어우 너무 덥다 근데 진짜 우린 찰라입니다 찰라 맞아요 어우 진짜 더운데 이거 잘 걸어놔야지 응 제가 이제 병건이랑 자면서 뭐 병건이 옷도 걸어주고 했습니다 네 걸기만 한 거죠? 아 그럼요 걸어주고 했습니다 병건TV 아닙니다 네 병건TV 수의실하냐 아닙니다 침투부입니다 네 침투부입니다 아 맛있고 재밌다 음 음 음 아 아 저 패딩 왜 안 벗냐고요? 응 이게 그 두꺼운 패딩이 아니라서 응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산 체크남방 중에 제일 예쁜 체크남방 같아요 제가 안 샀지만 그리고 되게 그 체크 셔츠 중에 뭔가 공대생 체크 셔츠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응 정확하게 딱 갈라져 있고 뭔가 그 응 왠지 이 칸들로 이 사람의 표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근데 이거는 약간 그라데이션이 좀 있어서 응 착시로 해서 막 이렇게 이런 데 까만 점 같은 거 보이고 착시로 다 이렇게 어 맞아요 거의 이제 그 색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체크남방 셔츠는 체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사실 디자인을 안 보거든요 우리들은 체크냐 체크가 아니냐 체크냐 민자냐 약간 우리가 당구에서 이렇게 공을 두 종류로 구분하듯이 근데 이렇게 좀 체크인데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네 멋있네요 채팅창에 주우재씨는 진짜 자주 나오시네요 라고 응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반 년 되지 않았나 저도 한 7개월 됐고 응 반년 좀 안 됐나 반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두 선이 직선으로 교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 근데 예쁘다 진짜 이거 잘 입을게요 진짜 아니 저게 뭐야 이거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응 물론 지금은 우리 빠니 빠니 빠니가 어 어쨌든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빠니가 최구민수님 응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최구민수 선생님 어 또 이거 괜한 언급을 하는 건가 응 음 최구민수 선생님께서 그 홍콩 여행으로 인해서 조금 열정이 조금 가라앉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아 약간 이렇게 그 약간 그 물을 끼얹어가지고 온도를 낮췄구나 네 약간 그 쿨링쿨링 쿨링 시스템을 좀 거친 상태인데 응 그때 한창 이 최구민수 선생님 이 얘기가 막 최구민수 선생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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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침착맨 저 이렇게 해서 강의 여행을 떠나죠 이런 얘기가 한창 나왔었을 때 그때 우재님이 SBS 촬영 때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사색이 되셨고 얼굴이 아니요 사색이 아니고 사색이 아니라 제가 여쭤봤어요 응 궤도님 처음 뵙고 인사를 좀 드리고 응 아 지금 이러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응 혹시 안 되시냐 핑크 핑크 왜냐면 근데 궤도님이 안 되면 이 여행은 있을 수가 없다 응 왜냐면 최 최 최 괴 바라인데 궤도님이 못 가신다 그럼 궤도님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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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마침이 아니지 그때 스케줄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때 안 됐었어 안 됐었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궤도님 때문에 못 가는 거네요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 왜냐면 나도 맞출 수 있다 최대한 맞추겠다 근데 맞추는데 1박 3일은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 괴바라는 저는 좀 생소한 느낌이고 아 아니요 최 괴바라 여행이었어요 최고로 침착한 뼈여행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풀네임은 최고로 침착한 여행의 궤도예요 아 그래요? 침착한 여행의 궤도가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지 오 이상하네 최고로 침착한 여행의 궤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뼈가 메인이었는데 근데 우리 채팅창에서 그때 당시에 최괴바라라는 그게 나와가지고 최괴바라 여행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때 컨셉이 최고 선생님 방이 따로 있고 그거봐요 저도 이제 최고 민수 선생님과 이제 침착맨 뼈는 안 들어갔어 응 그때 당시에 맞아요 뼈대 있는 뼈가 메인이었어 침원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 최고 선생님 방 궤도 선생님 방 그래서 하루를 같이 각자의 어떤 공부를 하고 그날 정해서 침착맨과 제가 어떤 방을 들어가서 나머지 공부를 할지 어 뭐 이런 거를 좀 정하는 그런 여행을 짰었는데 아 그때 뭐 여기서 진짜 딱 말씀드리자면 네 형님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저는 근데 그때도 맞출 순 있다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쉽지 않긴 했어요 그죠? 저는 무조건 됐었어요 음 그거는 무조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안 되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시 혹시라도 그 최고민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음 사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뭐 우리 빠니가 또 쿨링 시스템을 잘해줬죠 약간 술행식으로다가 음 빠니 빠니한테 좀 빠니가 대답만 하다가 성대결절 걸렸다고 그러던데 여행에서 대답만 했는데 어 성대결절이 왔다 그러니까 빠니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니가 약간 여행 좀 쉬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주에 또 보는데 아휴 아 근데 정말 너무 착한 친구라 최고 선생님은 진짜로 음 한동안 어 한동안 이게 진짜 번익이 돼가지고 음 저희가 그 최고 선생님을 너무 자극을 해서 저는 이미 곧 최고민 선생님하고 강연을 합니다 아 정말요? 같이 근데 진짜 빵 터지는게 저랑 최고민 선생님이 이제 같이 서요 응 1인당 강연시간 10분 10분. 오! 이게 반전이죠, 진짜. 야, 그 강연 보고싶다. 최고민 선생님 딱 올라오셔서 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이러고 내려가셔도 돼. 거의 그 정도야. 오, 이거는 좀 신박한데요? 그쵸, 신박하죠. 그 자칫하다가 인사했는데, 누가 앞에서 질문이라도 하나 하면. 그니까. 사실은. 아찔한데? 그래서 이게 진짜 찰나, 정말 우리가 찰나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 강연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의 매력. 저도 이제 지금 그 강연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경제방송을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이렇게 여러 지식들을 읽어주는 찌일남이라는 채널. 찌잉남. 네.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과학적으로 이런 게 판단하기 어렵나. 근데 경제 하면 또 우리 최고민 선생님이시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오시는 거고. 그럼 프로그램 진행을 그냥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애널리스트 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가 오시고. 뭐 솔빈님도 나오셨고. 그 지올팡님. 석진이 형도 나왔고. 뭐 하여튼 되게 석진이 형하고 또 굉장히 똑똑한 우리 또 문제적 남자 또 계시잖아요. 이장훈님. 장원이 형 나오시고. 계속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카오스 이론 하려고 10분. 10분짜리. 벌써 까도 돼요? 뭐 괜찮잖아. 카오스 이론. 왜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10분씩 딱. 그러면 10분씩 뭐 10분씩 30차전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그날의 10분? 응. 자, 다음 라운드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아니죠? 10분 딱. 네, 보니까 시간표를 보니까 10분 하고 5분 정도 약간 인저리 타임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15분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 인저리가 또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교체하고 뭐 마이크를 받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아마 최고민 선생님은 15분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제 생각에. 거기에 인터미션 시간까지 해서 한 20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늘어질 수 있다, 행사가. 그게 이제 1이 2가 되는 건 어렵지만. 맞아. 2부터 3, 4 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디선가 뭘 하겠죠? 어디선가 뭘 이렇게 또 시간을 땡겨주겠죠? 음. 재밌겠는데요? 부담없이 들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꽤나 되게. 오늘 그러면은 그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 짧게 하는 거? 아, 근데 그거는 연습을 이미 하면 안 돼.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연습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 연습이 그 강연장에서 벌어집니다. 아. 그날이 바로 레알이다. 음. 그니까 실전을 연습처럼. 웃기잖아요. 연습을 실전처럼. 최고민수 선생님. 강연. 10분. 아,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지. 그때 10분 할 것까지 옷을 다 해야지 오늘. 아, 컨디션이 돌아온다. 근데 밥 먹으니까 돌아온다. 돌아와요? 네. 돌아오는데. 어? 흐흐흐흐흐. 독감 백신 계약하네? 목이 조금 잠기는 거 말고는 돌아오네요. 이게 나 치킨 먹어서 그런가 봐. 음. 당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치킨에 발려있는 설탕. 제가 치킨에 대한 큰 애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셔잖아요. 이분들이. 치킨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존경이 좀 있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 치킨은 실제로 그 공룡이라면서요? 그쵸.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굳이 따지면 새는 공룡이라면서요? 새가 조류라는 종이 이제는 사실은 뭐 따로 편의상 분리를 하지만. 사실상 공룡의 후예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 만화 영화 중에 공룡이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주라기 월드컵. 아니. 아니. 우리 때 거 말고 요즘 거. 야크. 야크야크. 야야크. 우리 우리 때 다 이러고 떴는데 진짜. 축구장에서 다 이러고 떴는데. 야. 근데 그 공룡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다이노소어인가? 음. 로봇? 로봇.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 주제가가 있어요. 그 주제가에 그. 공룡들은 사라지지 않았어. 아모드사우루스. 어. 고고. 아 고고다인 거 아니야. 어쨌든 공룡들은 모두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응. 하지만 공룡들은 어딘가 존재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걸 보고. 그게 닭이구나. 와. 이거 이거 만드신 분이 약간 자문을 받았나? 어. 이런 약간 고고학 쪽에서. 실제로. 이 공룡. 어딘가에 존재해. 어디 존재하냐. 치킨집에 존재하는 거죠. 공룡고기네 이거. 공룡고기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딱 보고 그 가사를 딱 듣는데.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닭이. 나한테 띄어오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걸 수 있죠. DNA에. 조리공포증. 인간이 공룡을 두려워하던 DNA가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음. 네 폭풍할 부분도 충분해요.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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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지금 가장 오피셜한 멸종살은 빙악이죠? 음. 소양성 충돌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서 살아남기 어려워져서 이제 멸종했다. 먹을 게 줄어들죠. 빙악이랑 비슷하게 보자. 왜냐하면 지구 온도가 낮아지면서 태양빛 제대로 못 들어오고 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줄어드니까 큰 녀석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작은 애들이 기회를 잡아요. 우리 같은 용장류나 설치류나 이런 애들. 근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그게 인류의 대단함이에요. 아니 증거들은 있을 수 있어. 증거들은.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만 잠시만.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명언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 명언각을 잡아야 돼. 김밥 진짜 크다. 근데. 응. 아니 명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올라온 거 보셨죠? 아 맞아요. 와 진짜 내가 저런 말 했었나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음악 갈리고 말이라니까. 뭔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와. 내가 진짜 말을 많이 했구나. 붓기가 좀 빠지고 있나요? 붓기가 아니라. 응.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요.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45억 년의 나이가 24시간이다.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공룡이 차지하고 있던 시간은 1시간 10분. 생각보다 짧죠? 어. 저거 생각보다 긴데. 1시간. 고작 24시간 중에 1시간 10분 버티는 거에요. 근데 인류. 인류는 그래봐야 몇 초. 문명으로 치면 0. 몇 초. 네. 정말 짧죠. 네. 이렇게 짧은 상황에서 우리는 뭘 했느냐. 1시간 10분을 지구에서 버틴 녀석들은 자기네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아. 근데 고작 몇 초 버틴 우리는 우리의 이전 선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내고 응.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알아내. 그게 바로 다트 미션입니다. 네. 인공위성으로다가 우주선.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주기를 바꾸는 거야. 응. 그래서 지구로 날아온 소행성 충돌. 응. 이거를 우리가 막아보자. 오. 이게 바로 다트. 던지는 다트 미션하고 똑같은 약자를 만든 거에요. 그래서 이제 다트처럼 맞춰서 날아오는 소행성을 한 번 맞춰보자. 응. 이걸 해낸 거죠. 성공했어요. 실제로 작년에. 오. 만약에 그거를 인간이 거기까지 닿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비하는 이유는 우리의 방금 전 선배들이 소행성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 선배들만 간 게 아니라 이미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어. 대멸종이 뭐냐면 거의 지구상 생명체의 한 50% 종이 멸종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정말. 크게는 더 많이 멸종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섯 번을 이미 겪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세 번은 소행성 충돌이다. 그럼 우리도 또 그런 대멸종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대멸종을 겪으면 가장 확실하게 일어난 딱 한 가지 일은 최상의 포식자가 사라져요. 바닥으로 가는 바. 공룡. 이 지구의 최고의 최상의 포식자. 그렇죠. 지금 오늘 오또김밥에 와있죠? 와있죠. 이미 없어졌죠. 그렇죠. 만약에 소행성 충돌을 또 이번에 겪는다. 인간 오또김밥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네. 여기 저 인간 좀 인간 200g 추가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 뭐 마늘인간 간장인간 뭐 핫 핫 인간 양념 소스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치킨 시키잖아요. 영어로 시키잖아요. 네. 휴먼. 휴먼. 양념 휴먼. 후라이드 휴먼. 우리 다음. 간장 휴먼. 우리 다음에 올. 휴먼 반반. 최상의 포식자. 지금 후보가 문어거든요. 문어? 어 그렇죠. 걔네들 똑똑하니까. 여기 문 열고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고 있다가. 옆에 문어 침착맨. 어. 야 뭐 먹을까? 그러면. 이러다가. 휴먼 반반 오리지널 콤보? 근데 스마트폰을 한 몇 개 쓰겠죠? 막. 빨판이 많은. 그러면서 했는데 막. 야. 응. 콤보로 먹자 콤보. 팔다리가 맛있어. 팔다리가. 휴먼 강정. 나는 배 안 먹어. 휴먼 배 안 먹어. 휴먼은 무조건. 전기구이 휴먼. 콤보야 콤보. 다리랑 팔. 아. 구이 특수구이. 하. 휴먼 똥집. 응. 그럼 우재님은 뼈치킨이네. 뼈 휴먼. 그죠? 그렇죠. 응. 그제서야 진짜 진정한 뼈치킨이 태어나는 거지. 그니까. 야 재밌다 이것도. 제로치킨. 휴먼 곰탕. 그래서 뼈 휴먼이 이제 문화적으로 휩쓰는 거야. 응. 뼈 휴먼. 뭐 분자 휴먼. 가루 휴먼. 막 유튜브 올라오는 거죠 뭐. 문어. 문어계의 침착맨이. 그쵸. 문어계의 침착맨. 문어 침착맨이. 한번 가루 휴먼 오늘 먹어볼까요? 막 이러는 거죠. 응. 진짜 그런 어떤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최상의 포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나면.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가 다트 미션을 한 겁니다. 소행성 충돌을 당하면 우리는 바닥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소행성 충돌이 있어서 멸종이 된. 네. 됐다고 했잖아요. 소행성 충돌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기온이 어떻게 변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지질이랑 거기 나와 있는 화석이랑. 이런 걸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대한 과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렇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나면. 너무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세한 부분까지 과학자들이. 다 찾잖아요. 예를 들어. 남극에서. 구멍을 뚫어. 그래서 막 굉장히 깊게 뚫어. 그럼 얼음 기둥이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뚫어서 거기다가 쫙 뽑아내. 예를 들어. 이런 원통으로 구멍을 뚫으면. 안 쭉 나오잖아요. 그 얼음 같은 경우엔. 정말 순서대로 쌓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냐면. 이 정확도가. 네. 언제. 날씨가 어땠는지까지. 그 얼음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들면. 예를 들어서 지질을 봐요. 지질 층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표본 시간을. 요만큼으로 따서. 지질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쌓이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쵸.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별로. 한 가지만으로 보면은. 당연히 오초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곳에. 다양한 스팟에. 다양한 지질뿐만 아니라. 지질과 그 당시에 어떤 물질들. 그런 대기 환경에 영향을 줬던 생명체. 혹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 가려져 있던. 어떤 곤충. 그런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최근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서. 추측을 하는 거라도. 이게 몇 억 년 전에. 그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재밌는 것도 보여드렸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해보자. 미라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연 미라. 자연 미라. 네. 자연 미라. 남극 발견. 아 이게.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재밌는데. 아니다. 이걸 그냥 볼게요. 이거는 원기욕으로 모아두시죠. 제가 예전에. 어차피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자연 미라. 해보자. 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 외치. 아 사진이 없구나. 외치? 아이스맨 외치? 네. 사진이 없어. 사진이 뭐야.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자연 미라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라가 있어요. 미라가. 미라. 그 외치가. 그게 있어요. 그. 어 잠시만요. 이거 한번. 아 치우고. 당겨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좀. 한번 치카치하고 올까요? 치카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싹 당기죠. 그럼 저 잠시 그러면은. 치카치하고 올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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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다행히 또 책상에만 쏟아졌어, 그쵸?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은 잠깐 치카치카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다녀오시면은 알겠습니다, 교대로 교대로 아아, 아아 이거를 밖에 빼놔야겠다 밖에는 걸어놓을게요 가방? 가방은 어디꺼냐구요? 이거는 여기 적혀있죠? 디스 이즈 내버댓 이것은 절대 저것 가방은 어디꺼야? 가방? 가방, 제가 요즘에 짐을 좀 많이 갖고 다녀갖고, 이런 보스턴백 좀 갖고 다닌, 큰 거 모자들, 닌텐도, 차키, 지갑, 소독 물티슈, 기름종이 그, 조그만한, 조그만한 향수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이, 여기에다 이렇게, 그, 에어팟 이, spong grandma 요 정도 갖고 다니는데요? 여권도 있고 용접어 용접어 용접, 탈 용접어 pal 과기가 여권을 왜 들고 다니냐고요? 여권이 제가 해외를 자주 나가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에 늘 넣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나 혹시나 촬영으로 해외를 가는데 제가 그 전날 안 챙겨가지고 나 혼자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촬영으로 가는데 만약에 안 챙겨가서 진짜 난리 부르스 난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소에 갖고 다니자라는 마음으로 갖고 다닙니다 신분증 대용은 아니고 그냥 진짜 그것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닌텐도 뭐하냐고요? 닌텐도 저 얼마 전까지 옥토패스 트래블러 하다가 그거 깼어요 그 엔딩을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 몇 주 쉬다가 어제 그제? 그제쯤인가 충전했어요 충전하고 지금 또 뭘 해볼까 일단 갖고 다녀보자 뭐 그런 옥토패스 트래블러 원 했습니다 원 2랑 원이랑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없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 스트레인지 트라이 앵글인가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약간 그 JRPG의 느린 템포 거기에 한 몇 달 빠져있다 보니까 약간 좀 빠른 아케이드 게임이나 단판형 게임 이런 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세기전 뭐 리메이크 했다 그러던데 창세기전 수박 게임은 저 요즘에 그 현장에서 제가 홍김동전 멤버들한테 이거 좀 퍼뜨려가지고 숙이 누나가 진짜 귀여우신 게 그날 제가 수박 게임을 알려줬어요 누나 이 수박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다 두 개 만들면 제가 진짜 인정해드리겠다 나는 수박 하나에 파인애플까지만 해봤어요 근데 수박 두 개는 못 만들어봤어 진짜 내가 진짜 인정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날 촬영이 늦게 끝났거든요 늦게 끝나고 다음날 심지어 저랑 연애에 참견한 촬영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날 일어났던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저한테 수박 만든 캡처 사진 하나 보내놓으셨더라구요 일수박 역시 원조 게임페인답구나 누나가 젊었을 때 누나가 어렸을 때 게임페인이었거든요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라서 그래서 지금 수박 게임 그냥 촬영장 대기 때나 이동할 때나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수박 두 개는 못 만들어봤어요 그거 있던데 이게 아마 공식판은 아니고 저기 앱스토어에 있는 거 있어요 앱스토어 몽키 어쩌고 종국이 형 왜 만났냐구요 짐정국 했습니다 짐정국 이거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짐정국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느낌 느낌이 짐정국 아 오셨네 고맙습니다 다시 오시죠 입 한번 헹구고 오겠습니다 네 찻 찻 찻 약간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가운데로 반갑습니다 네 우재님이 선물 주신 옷입니다 우리 박정우님 오늘 주제? 오늘은 그 그동안 우리 침착매님 때문에 못했던 침투브 속 과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하하하하하 우재님이 한 이야기도 하나 있고 예 그래서 원래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특강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수면의 과학이랑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랑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착매님 있을 때 해야죠 특강은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음스 그동안 못 버리게 했던 음스를 좀 버리려고 근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골랐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좀 신중하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왜냐면 이게 또 그 음스가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지금 버리기 딱 좋은 애들로만 요렇게 정리를 했고 아 데블스플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하하 맛있다 아 데블스플랜 얘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풀리네요 아 스타쉽 궁금하시죠? 스타쉽을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스타쉽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또 들려드려야지 스타쉽 이야기 후하하하하하 인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류 최고의 로켓공학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데블스플랜도 안 보신 분이 계시네 그러면은 스팜 안 되겠다 그죠? 샷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배치를 네 흐흐흐흐흐흐 머리 여기다 놓고 마이크를 지향성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안 보이죠 마이크? 응 그렇게 하고 그렇게 놓고 어 귀비 완료 Perk 암튼 일단은 외치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할까요? 미랄 아 이거 이거는 갤럭시 탭입니다 히트 2인더 이게 갤럭시 탭 2인가 그럴거예요 에이익? 삼성 제가 진짜 삼성을 좋아해서 갤럭시도 쓰고 갤럭시 탭도 쓰는데 이게 오래돼서 지금 바꿀 때 됐어요. 이제 제가 왜 바꿀 때 생각했냐면 이거 낡았어.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거 케이스도 낡았어. 케이스도 엄청 낡았어요. 여기 보시면 막 이런 데들이 다 엄청 너덜너덜해. 웬만한 자동차 타이어보다 진짜 너덜너덜해요. 이런 데들이. 이게 제가 발표자료를 많이 이걸로 띄우다 보니까 PPT가 멈추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PPT의 용량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바꿀 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런 유물 스타일을 좋아하시네요? 그냥 고장을 잘 안 내고 잘 써요. 웬만하면. 그래갖고 또 이제 삼성 거만 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쯤 오지 않을까 광고가. 손만 대면 망가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 오래 써도 안 망가뜨리고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썼나? 그러니까 올해 쓴 거 자체가 거의 한 10년 썼죠. 이게 자체가 그만큼 하드웨어를 잘 만든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근데 그게 되게 그게 될 텐데. 별로 안 느리구나. 괜찮아요. 저는 관리도 잘해. 왜냐하면 제가 무거운 걸 안 쓰고 최대한 이제 이거는 그런 용도니까. PPT. 게임만 깔고. 네. 그죠. 드라이브 같은 거 쓰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제는 워낙에 PPT가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충전 잭도 그거네요? 네. 마이크로 5핀이에요. C타입이 아니에요. 오래돼서.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뭐 출장 갈 때나 여행 갈 때도 꼭 그 그냥 C타입만 선을 못 챙겨. 5핀을 같이 챙겨야 돼. 음. 맞아 맞아. 저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 느려지면 괜찮은데 이제 이제 PPT가 그니까 느려지는 거를 넘어서 뜨다가 그냥 튕겨버려. 무거우니까. 저는 완전 최신형 주종자. 저는 지금 아이폰도 저는 C타입입니다. 아. 제일 최근에 나온 거군요. 15%라는 뜻이죠. 이제 C타입으로 바뀐. 15%라는 뜻이죠. 저는 갤럭시. 이건 몇이지? 이것도. S21? 21. 21. 21도 꽤. 꽤나. 일러스트레이터 퍼왕님이 그려준 제 일러. 어. 귀엽지 않아요 이거?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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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는 당군님 굿즈. 청춘부재. 그래서 아마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도 됐어. 이것도. 이것도 좀 많이 느려지고 이게 사실 한 번 침수가 돼가지고 미국에 촬영 갔었다가. 그럴 때 이렇게 세트로 바꾸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세트로 패드랑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나온 라인으로 해서 맞추고 컬러까지 딱 맞추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딱 뒀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쾌감이 있죠. 완전히 있죠. 아 오늘 이 기침이 좀 안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기침은 괜찮은데 지금 혹시라도 걸리는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기침이 심해지신다. 저 못 참습니다. 기침은 괜찮아요. 다행히. 제가 못 들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저 건강 걱정돼서 저는 참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헛기침이 있잖아요. 이게 편집자분들이 편집하실 때 혹시나 이게 저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기침 많이 한 회차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제가 원본도 보고 편집본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날아갔죠. 편집본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의 목 건강 제가 못 견딥니다. 그거 망가지는 거 저는 참지 않아요. 이미 박제다. 사냥을 싫어하시지만 이미 박제됐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마시는 이유가 헛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 차라리 물을 마시면 오히려 나. 근데 헛기침을 하면 좀 이게 노이즈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십니다. 사탕 물고 있으면 좀 좋은데 근데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외치에게 좀 해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치가 그 우리 전설의 서린 있죠. 전설의 서린. 서린. 예티. 바야바 아니고요? 아 바야바는 서린이 아니구나. 바야바는 이제 서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털 많으신 분. 맞아 맞아. 예티 예티. 예티가 있는데 그 예티 같은 경우가 전설의 서린인데 그게 뭐 무슨 외로 시작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냉동인간 서린인 거예요. 외치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티가 아니라 예티에서 따와서 외로 시작하는 지역의 뭐 어쩌구의 예티다 해서 이제 외치가 된 거예요. 외치. 외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근데 좋은 게 냉동인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종의 그 미라입니다. 미라. 네. 근데 미라가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자연건조 미라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공건조된 미라가 있고 건조미라 말고도 이렇게 얼어서 된 미라도 있고 냉동 미라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음. 이거는 자연 미라인 거예요. 자연 미라. 자연 미라. 자연 미라.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뼈나 피부가 그대로 얼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조난당 입고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송을 하는데 네. 이상한 거야 옷이. 우리면 뭐 이런 그런 등산복을 입고 있어야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동물 가죽이 덮여져요.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있고. 미쳤다. 그 다음에 사슴 가죽 주머니에 막 화살집이나 뭐 이런 우와. 뼈로 만든 송곳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막 가죽에 풀로 채운 신발을 신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코스프레아 아니겠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코스프레아는 사람이 거기서 죽어있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 뭐 석호에서 죽어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이 외치 계곡에서 얼어 죽어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뭐지 유튜버인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어. 유튜버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손에 고프로가 있거나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면은. 이상해가지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보로 측정을 했더니 얘가 현대인이 아니라 5300여 년 전에 죽은 분인 거예요. 기원전 3300년 청동기 시대에 살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아니 어떻게 그 기간 동안 거기에 한 번을 안 녹았지? 그렇죠. 되게 좋죠.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 나지. 왜냐하면 아무리 추운데라도 5천 몇백 년 동안 그 얼어있다는 게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와 신기하네. 이게 진짜 침착맥님 느낌이 나네. 너무 말씀 심하게 하시네요. 오랜만에 그랬는데. 와.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한테 던지는 시사점이에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라는 크게 자연 미라, 인공 미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 미라 같은 경우에 고고학적 가치가 높아요. 그 시대에 그걸 왜 만들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이집트에서 인공 미라를 만들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 그렇죠. 뭐 왜 어떻게 숭배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시신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당시 의료기술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시대상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자연 미라는 자연적으로 의도치 않게 그냥 부패하지 않은 시체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5,300년 전. 그렇죠. 근데 부패하지 않는 환경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환경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늪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자연 미라가 있어요. 이거는 진흙들이 공기의 접근을 차단해서 미생물이 다 차단되고 하니까 부패하지 않은 시체가 미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막에서도 건조미라가 만들어집니다. 아. 이거는 ppt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준비된 내용이 아니라 아까 질문하셔서 제가 예전에 적어놨던 거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미라도 역시 부패가 일어나지 않죠. 말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온에서 냉동 미라가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연 미라가 대단한 게 인공 미라는 사실은 뭐 의도를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 미라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 상황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뇌를 다 이렇게 꼬챙이로 뽑아냅니다. 장기도 다 적출을 해요. 결국은 껍데기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공적인 미라들은 인간들이 어떤 후처리를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다 알아내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다 알아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렇죠. 자연 미라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뇌라는 다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어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되냐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장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심지어 얘가 그 당시에 방금 전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뭐 했는지까지 알아줄 수 있어. 네. 그래갖고 공룡 아니야 공룡? 혈액 뭐 상처 다 아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오래전에 죽은 그 사람의 냉동 미라를 찾아냈는데 요게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결론도 나요. 아 사건으로 치면 네. 왜냐면은 몸에 상처가 좀 있었대요. 상처 입은 몸으로 이동하다가 죽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누군가와 싸우다가 네. 살해를 당했을 수 있다라는 주점도 있고 물론 굉장히 오래전 5300년 기원전 3300년 경이니까 청동기 시대 일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면 최초 사건이지만 그 시대에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너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스트리밍을 일단은 뭐 바꿔보지 않았을까? 그랬고 막 이제 막 뭐 엉덩이뼈로다가 키도 알아내고 이것저것 몸무게도 알아내고 나이도 알아내고 심지어 머리숱이 어떻다 까지 다 알아내고 머리숱이 어땠을까요? 머리숱이 또 슬픈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또 슬픈 얘기네.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페셜을 안 먹었나요? 그 최초에 발견해서 이게 이탈리아에서 먼저 외칠 연구를 했어요. 그 때까지는 풍성한 머리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발견된 게 이제 마지막 식사가 나왔는데 사슴고기 염소고기 밀 자두 뭐 이런 것들 검은콩 이런 거 먹은 거 아니에요? 검은콩은 없었어. 마지막 발악.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그 이제 2023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 다른 이제 유전자들 유럽인들의 이 개념 유전자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서 결론이 바뀝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때 해봤더니 그 좀 다르다. 예전에 구현했던 걸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나왔었느냐 그 유전자 샘플이 현대인의 DNA랑 섞여서 오염돼서 그렇다. 그래갖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결론이 피부색도 바뀌어요. 까만 피부에 어두운 눈 색깔 그리고 짙은 머리 심지어 대머리와 당뇨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아 이거 고인 모독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기까지 하라네. 연구팀이 요렇게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외치는 성인 남성이 되면서 길고 두꺼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대머리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이 사람도 어쨌든 고인이지만 숨기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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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자살 아닙니다. 자살 아니에요. 숨기고 싶었던 게 분명히 우리만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치부가 있어요. 치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물론 어딘가에서 밝히기 진짜 싫지만 내가 죽고서도 이건 안 밝혔으면 좋겠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거기까지 이렇게 알아냈을까?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슬픈 일이야. 너무하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몸에 상처도 많아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싸웠다는 이유가 외치 갖고 있던 도구들 거기에 4명의 피가 묻어있었대요. 그게 이제 4대1로 뜬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4명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싸우다가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건 알 수 없지만 4명의 피가 묻어있었다. 4대1이면 진짜 멋있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다파장 스펙트럼을 찍어봐요. 그랬더니 문신이 61개가 나와요. 문신이요? 그 당시에 좀 치던 사람인 거야. 문신 61개. 타투이스트가 있었나 그때도? 근데 그 석탄가루 같은 거로 한 약간 헤나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잘 지워지는 판박이? 판박이 느낌? 근데 어쨌거나 좀 치던 분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 우리 걸로 보면 어쨌든 뭐 다양한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사건을 다 재구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그냥 어떤 결론 이런 게 진짜 많은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추측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그 퍼센티지까지 쭉 올리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왜 좋냐면 근데 그게 왜 지금 발견됐냐? 음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시위성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이 빙하가 녹을 정도로 따뜻한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구온난화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얘기가 드러낼 정도로 아니 어떤 그 생물학 과학자 교수님이신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음 거기에 묻혀있는 시체들 지금 얼어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노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새나 뭐 아니면 어떤 동물들이 그걸 잡아 그러니까 쥐어뜯고 옮기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바이러스나 미세물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들이 옮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어쨌든 이것도 온난화가 이렇게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체가 좀 드러난 것이다. 와 근데 그 발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사람이 5,300년 5,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처음에 딱 보고 야 정신 차리세요. 이랬겠죠. 두 어깨를 치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 근데 탈모야. 근데 또 몰라요. 5,300년 전에는 이 두피가 드러나는 것이 더 어떤 더 멋이 있는 걸 수도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하고 바로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엎드려 누워 있었어. 엎드려 누워 있었어. 횡해서 바로 누워 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지금 오고 있어갖고 탈모가 전 아니었어요. 방금 여기 나는 안 꼈어. 저는 지금 이미 오고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요새 머리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 선생님 이랬는데 뭐가 떨어져. 그때 당시에 개발한 가발 뭐 이런 거. 선생님 선생님 하이모의 전신 피가 묻은 네 개의 도구 중에 하나는 가발인 거야. 가발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탈모 때문에 분쟁이 생겨갖고 머리털 전쟁이라고 싸움이 났나? 머리털이 자산이었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죄송합니다. 저도 오고 있어서 괜찮아요. 저도 와요. 남자는 다 와요. 누구나 다 오는 거죠. 남자는 그냥 다 와요. 맞아요. 남자는 뭘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한 그렇죠. 재밌죠. 얘기네요. 재밌죠. 되게 그 상상을 해보니까 현실성이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발견했다면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시체 발견으로 학계가 다 뒤지워졌습니다. 어. 대박이죠. 너무 신기해. 5300년 근데 사실 5300년도 응. 진짜 짧은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인간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시체가 발견이 됐고 이게 냉동 밀화 상태라서 정말 많은 또 아 근데 그 말이 안 되지만 이미 뭐 뇌가 다 죽었겠지만 네. 5300년 동안 진짜 꽁꽁 얼어있다가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왜 얼렸다가 풀면은 살아있을 거라는 그 그 진짜 SF적인 상상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통해서 어. 이 사람을 5300년만에 발견을 해서 선생님 선생님 응. 깨웠어. 어? 만약에 일어나? 이거를 했어. 200줄 300줄 몇 초라도 만약에 피가 확 돌아서 몇 초라도 깨어났다가 다시 죽더라도 어. 깨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내 가발 어디 있어? 내가 아. 그 몇 초마다 한 마디가 일어나서 어. 어. 내 가발! 이렇게 가발 가발 일단 이렇게 어. 일단 일어나서 일단 만져보고 아 근데 일단 그거는 불가능한 게 언어가 다르겠지 언어가 다르겠지 그러면 이거 두 마디를 딱 하는 거야 어. 꾸깽. 근데 이거를 막 그 고대어로 해석해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였어. 내 가발. 가발? 어. 꾸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바른Tom 죄송합니다. 네. 하 access. 이게 저도 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오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개그 utiliz 저도 안 오면은 못해. 그럼요. 그거는 네. 그거는 spiritually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지금 좀 많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지금 뭐 검은콩 먹고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몇 초라도 만약에 깨어나서 그 사람 음성을 만약에 들을 수 있으면.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 목소리도 또 이런 거를 재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신기하냐면 저희가 100년 전 사람의 목소리 만약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남아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되게 다른 세상 같은 막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턱 모양 성대 모양 이런 거를 골격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구조화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목소리 그 당시 목소리를 재현을 합니다. 이런 걸 지금 응공진이 하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실제 목소리 아닐 수 있겠지만 저런 목소리였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5,300년. 이거 시간이 주는 묘함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전이라는 거. 사실 뭐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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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구자전 공전 주기에 맞춰서 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의하진 못했지만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시간이 가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한테 유용한 형태로 쓸 수 있게 잘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24시간. 왜 하루가 24시간입니까? 모자라서. 아, 그럴 수 있죠. 24시간이 모자라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냥 하루를 17시라고만 돼, 17시간? 그러면은 1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17등분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어, 왜냐하면. 응. 우리는 너무 10이 간지에 빠져 있어요. 10이 간지는 왜 10이 간지죠, 그러면? 다 12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왜 12개로 나누잖아요. 월도 12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위대함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편리해서. 편리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시간을 나누어요, 하루를. 그래, 오늘부터 하루는 17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길어지겠죠. 어, 야. 뭐 낮은 몇 시간이야? 그러면은 8.5시간 이래야 되잖아. 8.5시간.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이렇게 편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미국은 피트랑, 인치를 쓸까요? 마이를 쓰고. 근데 24가 얼마나 좋냐면. 네. 24. 2로 나눠지죠. 그죠.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지죠. 4로 나눠지죠. 최소 공배수가. 네. 맞나? 아, 인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되게 많아요, 24가. 그러니까 24시간을 했을 때 반나절, 낮에 반, 쿼터 막 나눴을 때 쉽게 잘 잘립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해놓는 게 우리가 나누기가 제일 편한 거야. 2, 3, 4, 뭐 다 나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와, 수월하네. 좀 비슷하죠. 어. 그런 식으로 막 뭐 어떤 예를 들었지 뭐 지구가 태양주의를 공존하는 게 360도. 네. 라고 가정해놓으니까 365이랑 비슷하니까 연결지어서 설명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10진법을 쓰느냐? 손가락 10개니까. 뭐 2진법, 3진법, 5진법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카운팅할 때 손가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진법이 제일 익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한테 수월한 형태로 가는 거죠. 네. 이런 의미가 있죠. 편하게 살라고만 하네, 인문들. 편하게 살려는 게 굉장히 많이 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불편하면 세상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이런 거라도 좀 수월해야지.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나약해져요. 그건 맞아요. 네. 넌 17시간에서 살아라? 맞아. 우리 외치처럼 살아야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외치처럼 도구에 피를 묻혀가면서. 24절기 이런 거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도 다 유리한 게 있어요. 다 구별에 맞춰서 좀 정해놨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란 건 없잖아요. 시간이란 거는 모르죠, 사실. 없다라기보다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정의를 어쨌든 인간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간을 우리가 정의하지 못해요. 시간이 뭡니까? 아직도 물리학자들이 몰라요. 아, 이거 시간 얘기가 꽤 길거든요. 오늘 지금 시간을 한번 풀고 갈까요? 시원하게? 아니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딴 데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 설명을. 그러니까. 시간에 과하게 요게 좀 풀면은 좀 길어갖고 들었어요. 이해가 완료됐어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오후 5시란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돼요. 시간. 시간이란 시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시계는 뭐냐? 시간을 알려주는 건. 그럼 시간은 뭐냐? 시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시계는 뭐냐? 시간을 알려주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거리 먼저냐?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시계를 보고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잘. 시간이라는 거는 일단 차원에 대한 이해를 좀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저 다 아는 내용인데? 아, 다 아세요? 네. 요거가 요거 좀 가다가 우리 박정민 배우님이 우원박이 그 눈뜬 채로 사망했거든요. 선체로 기절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거 하다가 선체로 죽었어요. 제가 그걸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때 자꾸 이제 우리 박정민 님 내가 괜찮냐고 그러면은 진짜 억울해하던데? 자꾸 막 아, 아, 뭐 생각 좀 진짜, 나 진짜 생각하느라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생각하고 막 아, 막 계속 이러고 이해하는 연기 하셔가지고 확실히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연기 잘해요, 진짜. 그러면은 나도 속았어. 저도 속을 뻔했어. 나도 속았어. 저도 까딱 속을 뻔했어요. 진짜 이해하는 연기를. 그러니까. 그리고 잠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야 돼서 생각하느라 대답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중간으로 했죠. 네, 맞아요. 그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잘해요. 진짜 다르구나. 네, 진짜. 역시 대배우는 다르다. 밀수는 밀수다. 네, 정말 최소 공배우는 다르다. 네. 네, 진짜. 와... 그럼 오늘은 그러면 뭐 시간까지 가겠진 말고 우리 침투 속 과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 지금 누구 들어와 있지? 이거 볼 수 있나? 이거 뭐 보는 방법이 있던데? 그러니까 쩐에 뭐 막 하던데? 네. 아마 이쪽에서 나올 거야. 아마 그 마크가 있어. 그 뭐지? 뭐지? 그런 거. 칼모양 이런 게 있는데. 맞아, 맞아. 예. 근데 이게 이걸만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줄을 모르겠네. 아, 지금 우리. 근데 우리. 아, 우원박. 우원박 와 있어요? 우원박님은 자주 보세요, 라이브를. 또 재밌게 보시니까. 좋네요. 아, 우원박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나요? 어떤 거요? 그... 제 연기를 보셨는지. 최근에, 최근에 어. 제 연기를 보셨는지. 아, 왜냐면. 아, 저, 저, 저는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진짜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진짜 바로 연락드렸어요. 바로 왔죠, 연락드렸어요. 네,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제 밀수를 재돈 내고 시사에 초대가 없었으니까 재돈 내고 제가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고 응. 어... 라이브, 라이브 방송에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아, 연기 진짜 거지 같다고. 어? 아, 연기 거지 같다고. 진짜 거지같이 하더라. 극찬인데요? 진짜 극찬이네요. 이거는 거의 현실 연기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극찬인데? 아, 좋다 진짜. 확실히 다르다. 지금 뭐 혹시나 궁금... 뭐, 이거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응. 안 보고 그냥 주제, 연기 친 다음에 거지 역할인 것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죠? 이거 진짜 반전이 네. 거지 역할인지 모르고 친 걸 수도 있어. 아, 진짜 거지 같아? 진짜로 그냥. 진짜로 그냥. 거지 역할인 걸 모르고서 어. 그냥 친 건데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좀 해명이 필요하겠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우원박씨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 진짜. 아, 봤다네요. 봤다네요. 아, 보셨어요? 정민이 봤대요. 아, 저는 근데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 약간 진짜 시강이라갖고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나오셔가지고 네. 저는 뭐 거의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까메오 뭐 특별 출연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우리 주우재님 하차하고서 안 봐요.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나가요? 네. 또 나왔어요? 네. 언제 나왔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나오는 줄 알고 이제 끊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조금씩. 아, 뭐야. 이제 캐릭터상 네. 처음에만 임팩트가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아, 또 나오셨구나. 네. 저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끊었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궤도 이탈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잘하시더라 진짜. 잘가라, 궤도. 죄송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경리님은 대사가 많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경리랑, 경리랑 제가 커플 역할이 있죠? 커플거지였는데. 거지, 노수자 커플. 네. 근데 이제 대사보다는 약간 표정연기도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경리씨랑. 네. 네. 그러니까요. 어? 자꾸 뭐 본 티를 내시려고. 억지로. 아, 저는 봤어요. 저는 봤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금은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굳이 한 얘기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봤었다. 아, 근데 실제로 연락이 오셨었죠. 맞아요. 보자마자.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저도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딱 나오는데. 와. 진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강남순, 강남순. 힘센 여자 강남순. 좋습니다. 그러면은 침속과 가볼까요? 침속과. 이게 첫 번째 코너인 거죠, 오늘? 오늘 준비된 3개의 코너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원래. 외치는 안 치나요? 네? 외치는 안 치나요? 아, 외치는 그건 어차피 편집에서도 안 살릴 것 같고, 느낌이.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되고. 어. 그 메이저는 아니다. 근데 느낌이 또, 느낌이 나쁘지 않으니까 또 외치는 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외치는 잘리고. 네. 그... 지스타 후기가 좀 살 것 같고, 제 생각에. 아, 침착맨이랑 잔 썰. 둘 다 살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침착맨이랑 잔 썰 푼다. 아, 그거. 침착맨과의 하룻밤은. 그 쇼츠. 쇼츠로. 쇼츠로 가고, 이제 외치는 오히려 살고. 내가 먼저 잤다, 침착맨이랑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먼저 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박... 원박 씨는 침착맨이랑 자본 적 있어요? 에이. 정민아, 너... 병건이랑 잤니? 침착맨이랑... 침착맨이랑 자본 적 있어? 병건이랑 잤어? 아, 단체로 말고. 어. 안 자고 싶다는데? 근데 원래 안 자본 애들이 자꾸 저래. 아... 단체... 단체로 말고. 근데 원래 그래. 맞아, 맞아. 단체로 자는 거는 뭐... 누구나 자지. 우린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로 잡았는데. 일대일로가 잡아요, 일대일로. 에이, 없네, 없어. 쇠는 딱 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지금 뭐 원박 씨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예. 혹시나... 혹시나... 팝콘TV야, 이거. 왜요? 뭐 우리가 한 얘기가 뭐 왜. 네. 그냥... 슬립 얘기한 건데. 잠을 자는 건데. 아니, 왜, 왜지? 혹시나 원박 씨, 원박 씨 보시다가 네. 뭐... 진짜로... 예를 들어서. 오늘 준비된 게 많잖아요. 아, 오늘 많죠. 도무지 화면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어, 놀러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바통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바통 터치는 안 되고. 누적만 돼요, 저희가. 근데 오늘... 룰이 원래 그래. 침투브 쪽에서 세팅해준 이 앵글이 2인석.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3인까지도 깔끔해요. 4인은 좀 어렵더라고요. 3인되면, 봐봐요. 3인되면 이기면 되니까. 봐봐요. 딱 돼, 딱 돼. 딱, 여기. 아니야, 너무 밀려, 잠깐만. 조금 봐봐요. 좀 봐봐. 좀 봐봐. 아니, 어. 아니, 조금 봐봐. 여기 딱, 여기 우원박. 아... 딱 맞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원래 3인이 좋아. 저희도 랩미팅 3명이서 하잖아요. 3인. 원래 만약에 2인이었으면은 달타냥과 삼총사가 아니었지. 달타냥과 모식이랑 이총사. 이렇게 갔겠지. 근데 3인이 맞으니까. 4인도 별론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달타냥도 그냥 넣어서 사총사를 했겠지. 근데 3이 좋으니까 달타냥과 삼총사라고 굳이 3을 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3.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3. 3국지. 3. 3. 3도 왠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토리 쓰기 편하려고 3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근데 3은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원래. 뭔가 이렇게 구도가. 보세요. 다리가 2개야. 네. 얘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 봐. 넘어지지. 넘어지죠. 네. 다리가 3개야. 3개의 점은. 다리가 3개다? 그건 주우제. 네. 이거는 무조건. 주우제. 아, 다리 3개세요? 저는 3개. 아, 진짜로? 네. 그럼 어떻게 아시지? 아무튼 다리가 3개면은 무조건 하나의 평면이 결정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선이 아니라 면이 되죠. 근데 다리가 3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다리를 정의할 때 안쪽에 뼈를 근육층과 지방과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리가 3개라는 거는 뼈 형태의 구조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응. 아래쪽에? 네. 아, 그럼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응. 기대있기 좋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해면체거든요. 뼈가 없어요. 하나는. 음. 네. 근데 뼈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논란이 있겠죠. 뼈화 시킬 수는 있잖아요. 아냐, 아냐. 네. 해면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워낙에 그렇죠. 물론 이 강도가 뼈와 비슷하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이 또 많지만. 어,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요? 생물학에서는. 아니, 지금 이거는 그냥 완전 사이언스인데. 그냥 사이언스. 또 저는 생물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몸에 해면체 구조인 게 있어요. 너무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인데. 실제로. 혈액과 관련된 뭐 많은 것들이 있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그러면은. 네. 오늘 한번. 잠깐만 요걸로다가. 아, 오늘. 오늘 준비된. 요걸로 가고. 네. 요거를 요렇게. 요걸로 갈까요? PPT. 네. 네. 요거는 왜 넣느냐. 미리보기 방지요. 네. 네. 어. 뼈화가 된 거 아닌가요? 요거는 제가. 그. 약간 또. 이제. 침투브 어워즈 수상하는 연말 다가오니까. 네. 또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아. 근데. 어. 그래요. 참 이거. 각도도 그렇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찰흙으로 만든. 트로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훼손이 됐죠? 지금은 완전히 재구조화 됐죠. 재구조화 됐죠. 지구상의 저 형태는 찾아볼 수 없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저게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어. 여기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어. 실제로 네 개. 네 개죠? 네.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75톤급 엔진 4기가 결합된 300톤급의 1단이고요. 지금 저기 이제 막 연기가 나는 거가 아마 1단과 2단이 단분리되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제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멋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도님한테 우주복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방지. 미리보기 방지용이고요.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침투부 속과. 요게 원래 우재님이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팬분이 그러죠. 아. 네. 이렇게 써서. 궤도와 침착. 그쵸.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 오늘은 제가 이제 편의상. 뭐 장면들도 스틸 위주로 준비를 했고. 편집본에서는 조금 더 재밌게 영상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어제. 침착매네랑 연락했을 때. 네네. 그걸 물어봤어요. 응. 그. 궤도님이랑 할 코너가 세 가지다. 예예. 몇 시간 뭐 생각하면 될까요. 침착맨이. 마치 그. 영화에서. 신세계. 아. 신세계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세 시간. 세 시간. 세 시간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시간. 세 개의 세 시간. 하나. 아. 하나에 세 시간씩 하라고. 네. 총 세 시간. 그래요. 세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 그. 침착맨이 휴식기를 들어가면서. 어. 어. 비워놨어요. 아. nothing이요. nothing. 네. 그래서.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으니까. 어우 저러.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 그러면 괜히 비워놨다. 저는 일부러 잡아요. 안 그러면은. 또 너무 힘들까봐. 또. 같이 또. 지루해하실까봐. 아. 근데 나 괜히 비워놨다. 그러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으시고. 오늘 진짜. 엄청 빨리 끝내셔야겠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안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가야되니까. 가야. 가야죠. 안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새 옷도 주셔가지고. 씻을 필요도 없어. 이대로 가도 돼.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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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까. 아까 입고 왔던 옷이 지금 그대로. 거의 입지도 않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가면 되니까. 거의.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가볼게요. 갑시다. 네. 아. 말씀드릴게. 너무 오랜만에 음스 투척을 하다보니까. 네. 좀.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어어. 뭔가. 오래전에 우리의 기억들. 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야. 아. 그러면 뭐 했던 얘기들은 좀 필터를 거치겠네요. 네. 제가. 지금 남아있는 음스가 아직 3, 40개 더 있어요. 어. 근데. 그. 한 여기서 몇 가지만 빼고. 좀 알짜배기. 그 다음에 이제 우재님하고 관련이 있을 법한 것. 어. 또 약간 좀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재님이 딱 또 과학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런 부분 좀 가져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추억을 좀 되살리면서. 또 이제 불침번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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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어. 요거. 박랑아가. 박랑아가 이병건.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이죠. 씨름 선수분들 찾아가서. 맞아요. 그림 그렸던. 네. 네. 정말 놀랍게 우리 침창매님이 로봇공학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죠. 이때 이제 균형을 잡고 가고 머리가 없고 발로 차도 이렇게 안 넘어가는 로봇 가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 개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미국의 군사용 사족보행 로봇 빅덕이라는 친구의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아 이거를 좀 설명이 딱 자세히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마침 또 편집본이 살짝 나와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친구 이런 친구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 아무리 차도 넘어지지 않네. 아무리 차도 다시 위치를 잡셉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에요. 정말로 이게 사족보행이 사실은 아까 전에 다리가 세 개면 한 평면이 결정 나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네 개잖아요. 네. 네. 네 개면 안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의 점이 짧아. 얘, 얘만 다른 평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개는 어떻게 해도 무조건 한 평면이 결정 나요. 어떤 게 조금을 짧아지거나 길어지더라도. 근데 네 개는 네 개 중에 하나가 짧아지잖아요. 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자가 네 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는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 개의 다리인 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울어질지언정. 맞아요. 의자는 흔들리지 않죠. 네. 그래서 3이 그렇게 안정적이에요. 네 개의 다리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두 점이 많이 좁다면. 아. 그럼 넘어갈 수 있죠. 그건 사실상 두 개의 다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대를 쓰는 이유가 사각대를 쓰면은 카메라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대는 절대 넘어가죠.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게 3개의 다리. 3발이. 네. 3다리. 3다리, 3발이. 네. 과학시간 때 쓰던 3발이. 그렇죠. 근데 쟤는 4개의 다리로도 저렇게 잘 버티는 게 충격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대단한 기술이지만 이 로봇 안에 우리가 어쨌든 그 소스를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기울기를 여기에 딱 맞춰라라는 방향성으로 맞춰놓으면 얘가 사실 그거잖아요. 이게 이 상태로 유지가 돼서 차도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넘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차도 이대로 온 거면 이거는 사실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그런 반대쪽에서 차면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서 차든 이게 전혀 뭐 흐트러짐이 없으면 그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물리학적으로도 좀 힘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는 거기 박힌 거죠.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 과학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 좀 값을 넣어놓으면 근데 값을 넣어놔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는 순간 반대쪽 다리를 뻗어서 지탱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쪽 다리 균형을 잡고 몸의 중심을 옮겨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러네. 예를 들어 얘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금속들이 마치 사람 몸처럼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액츄에이터라는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값에서는 단단히 고정이 되고 예를 들어 걸어 다닐 때 탄력성이 있으면 막 물렁물렁 하겠죠.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 값에서는 마치 고무처럼 밀려요. 이걸 하는 게 액츄에이터.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약간 관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밀었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완전 늘어지면서 퍼지면서 힘을 분산시키다가 다시 원래 자리를 해서 딱 버티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이 액츄에이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님이 지금 로메아라는 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 아르테미스라는 로봇이 이 액츄에이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차는 순간 이쪽 발을 이렇게 하네요. 맞아요. 먼 쪽을 이렇게 하면서 몸이 흔들릴 때 무게중심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쪽 발로 버티면서 다시 빠르게 무게중심을 옮겨서 안정을 시키죠. 차면서 여기 턱을 하나 두면 넘어지겠네요. 그것도 계산을 해서 그럼 또 여기서 또 뭔가를 하겠죠. 얘를 더 밀어. 그렇죠. 더 밀던가. 그래서 결국은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쓰러뜨릴 수가 있죠? 진짜 세게 밀거나 진짜 빠르게 밀거나 어떤 방법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려해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바퀴를 만들면 안 넘어집니다. 바퀴? 그렇죠. 자동차. 자동차 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저렇게 했느냐. 쟤는 이제 인간과 같이 다니면서 산악용으로 수송하는 로봇이에요. 산에 바퀴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쟤는 산을 탑니다. 산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산에서 누구랑 부딪혀도 막 굴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산에서 그런데 그쪽으로는 저희 빵터지는 노벨상에 나왔지만 아 그쪽은 또 염소가 짠 아닙니까? 아 염소 선생님이 흑염소 쪽이 이쪽으로는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하잖아요. 어 흑염소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니까. 이분은 로봇이니까. 저는 저희 외할머니 댁이 남해 쪽인데 어릴 때 놀러가면은 산에 흑염소들이 산이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어 거의 절벽을 다니죠. 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 봐도 그게 신기했는데 저희 이번에 그 빵터지는 노벨상 할 때 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원리들을 막 보고 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죠. 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악을 다니는 용인데 그런데 제 목소리 괜찮아요? 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아니 듣기에 듣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목소리 괜찮아요? 아니요. 뭔가 많이 건조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좀 더 듣기 안 좋으시면은 제가 또 목소리를 좀 더 더 내봐야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맹맹한 소리가 나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약간 코가 막혀 있습니다. 유튜브 투수분들이 듣는 거랑 제가 듣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오로지 건강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듣기에 이게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럼 저는 못 참아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참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래갖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뭐 기침이 안 나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바로 끊어야 되니까. 기침 나오면은 저도 이게 또 민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못 참지. 바로 끊어야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가솔린 엔진을 써요. 아 그러면은. 굉장히 시끄러워. 시끄러워. 원래 디젤이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솔린도 시끄럽잖아요. 네. 너무 시끄러워. 그래갖고 예를 들어 전쟁 중에 와앙 이러면서 가득히지. 네. 좀 그렇잖아요. 얘 전기 아니에요. 빅독은 전기가 아닙니다. 얘는 가솔린을 써요. 그래서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 다른 반대쪽에서 더 큰 소리를 낸 다음에 얘로 침입하면 되는. 그럴 수 있죠. 전쟁 중에. 그런데 어쨌거나 조용히 뭔가 이동해야 될 때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전쟁 상황 전시에서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 빅독이 이제 진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기를 이용한 스팟으로 진화를 해요. 뭔가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약간 좀 현대화된 듯한 느낌? 이거는 나중에 아마 영상을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그... 일단 불필요한 머리는 여전히 없죠. 대신에 머리 부분에 팔을 넣습니다. 어? 요 위에? 네. 그래갖고. 문을 여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저 문이 얼마나 어려운 문이냐면 열자마자 손을 놓으면 바로 닫히는 그 피스톤 문 있잖아요. 아 네. 그래갖고 열기도 힘들고 열어도 놓자마자 바로 탁 닫혀. 당기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악하니까 손잡이를 잡고 돌린 다음에 앞발로 다 지금 문을 잡은 겁니다. 오 저걸로? 우리 왜 그 손에 뭐 들고 있을 때 누가 앞에서 열고 들어갔을 때 발로 이렇게 잡는 것처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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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문을 열려면은 내가 자꾸 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앞발로 잡아서 일단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기 좋은 형태로 다시 집 잡고 열겠다. 거의 사람인데? 그렇죠. 돌린 다음에 열고 잡은 다음에 당기는 거야. 이대로 둬도 괜찮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머리에 팔이 없는 애가 또 있어요. 아니. 걔가 지나갈 수 있게 기다려준 다음에 걔가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 얘가 지나갑니다.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문 여는데요 뭐. 지금은 문 열지. 어? 나중에 뭘 열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지금 지지합니다. 이런 발언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연다고 했던 건 미래의 포문.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이 로봇들이 문만 열겠어요? 꿈과 인류의 앞길을 열지? 포무.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우리들의 어떤 가능성을 여는 분들입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지해야 돼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죽으실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로 똑똑해졌다. 과거에는 소음도 있었고 대단하신데요. 뭐 발로 차면 안 넘어지는 정도였지만 이제 얘네들은 손으로 할 일도 다 하고 네. 이 앞에 센서가 있어서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대단한 일입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전쟁에 쓰여진다면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준해서 총 쏘는 게 이런 문 여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제는 로봇 전쟁의 시대가 진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미 꽤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드론들이 투입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 당혹사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 천재과학자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동하던 중간에 그 드론 아니 그러니까 로봇 그 암살 암살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뭐 참 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기계 이런 기계 장비들이 약간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네. 무서운 거 약간 이런 걸 상상해서 만든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사람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얼굴 인식도 되니까 네. 딱 투입되면 쫙 따라가서 개만 딱 가서 자폭해버리고 이런 것도 암살이 가능해지니까 무섭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박랑하가에서 이제 뭐 이런 언급을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침창맨님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그렇죠. 침창맨도. 네. 사실상 그런데 이런 댓글이 날립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진짜 킹 받는 게 병건 씨 맨날 귀찮다 게으르다 하면서 지금도 엄청 잘 벌면서 2022년에만 새로 시작한 큰 콘텐츠가 벌써 몇 개야. 개인 방송에 각종 방송 출연에 엄청 바쁠 텐데 노력하는 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킹 받는다. 라고 그 대댓글 아 다른 댓글 매번 새롭게 도전하며 대충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병건 칭찬해 이런 게 있고 네. 대충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장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대충 사는 이병건 씨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아닌 척해.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해요. 근데 보기에도 어 열심히 하네?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걸 직접 목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지 하면은 이거. 야 이거. 야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의 대작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우리 장성규 침착맨 네. 저까지는 83년생 세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김가영 아나운서도 같이 끝난 겁니다. 네. 끝난 거였고 저 지금 포스트에 포즈 취한 거 보세요. 저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절대 저거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즈가 아닙니다. 저 밑에 다리 벌린 거 보세요. 정말 잘했어. 진짜. 저거는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든 작품이고 네. 제 책에 그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어요. 제 책에. 근데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화산 폭발로 멸망한다. 핵폭탄으로 멸망한다. 어. 뭐 뭐 소행성으로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딱 샀고 이게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했었는데 제 생일날 첫 방송을 했네요. 네.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이거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닌 척. 나 침착맨 안 해.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아닌 척 하려고. 이걸 찍을 때도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VFX 효과를 많이 써요. 스튜디오가 뒤에 이렇게 까는 거. 진짜 커다란 스튜디오에서 하고 네네네. 아 이거 지금 작년이에요. 작년. 네. 지금 8일 뒤 첫 방송 아닙니다. 작년에 끝난 겁니다. 이거. 벌써 1년 됐구나. 1년 됐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영을 했던 건데 뭐 VFX가 네. 방송국에서도 해보시죠. 작년 정도부터 많이 좀 맞아요. 사용을 했던 네.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제가 목격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영상.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병건이가 이 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영상인지. 이거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나? 어. 아 이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나? 없을 텐데. 그죠? 근데 어차피 침착맨은 지인들의 영상 몰래 찍어서 많이 공개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여줬었나? 보조타는 거? 없을 텐데 이거? 어. 왜냐면은 이게 이거는 진짜 없을 거예요. 이거. 이거 보였어요? 어? 나도 이거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본 것 같은데. 이거 봤어요? 아 이거 이거 봤어.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를 제가 4개를 찍을 거예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열심히 한다. 내 웃음소리. 심지어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봐. 다리 부분, 발부터 무게 중심을 앞뒤로 옮겨가면서요. 아 진짜 예능인이야. 예능인. 이거 제 목소리 나오죠? 네. 이게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제작관이. 아 이거 제가 한번 했었나 봐. 음스러워.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이때 제가 진짜 감동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한 시간 넘었죠.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진짜 잘한다. 근데 원래 명작은 한번 더 봐도 재밌다. 저도 침착맨 열심히 하는 거를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침착맨이랑 올해였죠? 올해 봄에 이제 도쿄 여행 브이로그를 제 채널에서 찍으러 갔다 왔죠? 저한테 자꾸 여기서도 프레임을 많이 씌웠는데 네. 진짜 잘한다. 우재씨는 쉰다고 했지만 우재씨의 쉬는 기준이 자기한테는 너무 빡지게 촬영하는 기준이었다. 뭐 카메라를 안 놓던 이런 프레임을 여기서 계속 씌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훨씬 더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우재씨 산책하시죠? 아침 7시에 우재씨 산책가요. 창문 열면서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맞아. 진짜 배려를 많이 해요. 한 바퀴 도시죠?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러면서 그때 3월이고 최소 그래도 경량 패딩은 입어야 되는 날씨였거든요? 반팔티를 입고 쪼리를 신고 추위를 견디면서 거울 돌면서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저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 아침에 나오는데 원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제가 이제 되게 조용히 그냥 씻고 나왔어요. 조용하게 이제 뭐 크게 소리 안 내게 깰까봐. 근데 씻고 딱 나오니까 일어나 있는 거. 아. 그래갖고 이제 뭐야 나가는 데까지 또 내려와가지고 막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것까지 또 다 배웅해주고 올라왔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 진짜 내가 그냥 잘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게 있었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뭐야? 왜냐면은 제가 이제 침착맨님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우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어? 네.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아 진짜 침착맨님 너무 열심히 산다.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번에 같이 또 SBS 스페셜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대충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근데 여기서 그 진짜 그 열심히 하더라고 우재님도. 아 제가요? 네네네. 요게 이제 2부작 다큐였는데 그 제가 봤던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네. 요 때가 이제 그 둘리 노래 춤이었죠. 올해 중에 제일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장비를 입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방송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 방송에 대한 컨셉을.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이때 뭐냐면 빵 터지는 노벨상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노벨상 노벨상 하지만 어 노벨상 만큼 권이 있고 아주 재밌는 시상식이죠. 그렇죠. 이제 역사가 오래돼서 네. 이그노벨상 네. 어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염소 선생님도 계시고 네. 실제로 이그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또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네. 출연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 그리고 어떤 그 연구를 위해서 했던 본인들의 그 실험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과학 얘기를 나눈 그런 시간이었는데 맞아요. 요 제가 요거 잊고 있는 거 요게 춤으로 감정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에서 연구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장비를 몸에 차고 이제 저런 장비를 몸에 차고 이제 춤을 추면 춤을 추면 감정을 알 수 있다. 네. 감정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근데 아직은 뭐 저게 아직은 닿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춤을 추면서 느낀 감정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수치 수치 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가 기절해도 나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 수치심 수줍음 부끄러움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그냥 수치스러웠어요. 치욕스럽고 근데 춤을 췄더니 그 우재 씨는 즐거움을 표현한 거다. 해피니스 행복함을 표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수치 약간 수치심에 가까운 부끄러운 감정이었을 수 있지만 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죠. 요거에 또 오늘을 관통하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중요한 거는 네. 그때 저 장비를 딱 꺼낼 때 옆에 연구자분이 딱 꺼낼 때 저는 속으로 난 진짜 저거는 못 차겠다.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근데 우재 님이 차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한 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아 설문을 하셨어요? 미리 리딩을 하시는데 우재 씨 이런 걸 차실 거예요.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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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까 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야 이건 근데 딱 차고서 춤을 진짜 무반주 댄스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쳤던 춤이 여기서 우리 침천민한테 제가 알려줬던 그러니까 이 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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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추셨어 이거를 지금은 안 치욕스러워. 왜냐면 지금은 기계가 안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욕스러웠던 치욕스러웠던 이유는 내 이 춤 사이로 고작 이 플라스틱이랑 그 연결하기도 힘든 밴드로 돼있는 저 기계가 감히 인류의 어떤 감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나의 심지어 그게 둘리춤인데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저는 조금 치욕스럽게 다가왔죠. 근데 저는 이때 이걸 추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왜 요즘 대세인가 그걸 느꼈어요. 와 저걸 보고요? 이걸 하는구나. 이걸 해내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이 순간에 무반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딱 하시는 걸 보고 거의 50명이 원하고 있는데 저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장비가 생각보다 치욕스러워요. 약간 그런 감정은 아니셨죠? 야 시킨다고 진짜 하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감정이었으면 야씨 어떻게 저걸 하냐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부정적인 거겠죠? 근데 저는 우재님이 하는 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 나도 시키면 해야겠다. 피아로 배우자 프로의 어떤 마음가짐 그래서 저 장비가 진짜 중요 부위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몸에 굉장히 그때 박사님이 여성분이셔서 직접 찼었어요.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부위가 예를 들면 허벅지라든지 무릎 이런 주요 관절 부위들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패러글라이딩 수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 이거를 차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차고 댄스를 추신다. 표정도 이미 약간 약간 여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춤으로 감정을 읽는 거는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이지만 표정으로 읽는 거는 어느 정도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바로 읽을 수 있죠. 진짜 수치 그러니까요. 네. 꽉 담은 안 담은 입술과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대세인 이유가 있다. 나도 배우자. 그래서 제가 행동을 조심해야겠네. 이거 하고서 제가 그 유플러스에서 이제 뭐 추운님하고 우기님하고 치킨님하고 같이 뭘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촬영한 게 강의하는 거였어가지고 우주에 대한 강의나 컨셉을 제가 막 알려드리고 브랜딩을 해드리는 거였는데 이거를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저를 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둘리춤 알려드려요? 춤이 아니라 외계인인 거예요. 컨셉이? 궤도가 아니라 궤도를 닮은 외계인인 거야. 그랬고 그럼 둘리춤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귀에다가 뭘 차고 머리띠를 하고 분장을 시켜요. 분장을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걸 할 때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 과학 대중화의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침착맨님의 아포칼립스랑 주우제님의 빵 터지는 노벨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를 이것조차 못하면 겸허히 이걸 해야겠다. 내가 과연 이런 무게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침착맨 주우제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 침착맨 주우제는 바로 했다. 순간의 감정은 내가 내가 아무리 과학을 쉽게 알려주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허브가 되고 싶지만 이런 식의 방향은 아니었다가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이미 나도 과학을 신성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내가 내가 뭐라고 이걸 안 한다? 나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 더 프로시마 센타울이랑 센타울이 프로시마 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거기가 제가 도착한 게 프로시마 센타울이 근처에 프로시마 센타울이 비라는 행성에 있는 궤도 비였어요.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다면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과학을 전달하는 게 궤도님의 어떤 사실상 최종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더 다양한 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앞으로 아니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어렵지 않아 우재님의 이 모습을 우재님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쉬워 근데. 우재님의 이 모습. 이게 관절이랑 무릎관절이랑 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둘리치면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쉬워. 진짜 쉬워. 왜냐면 나는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나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어떤 자리로서 이렇게 진짜 과학을 저도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재밌게 전달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렇게 들은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리치면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배워요?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간단해. 간단해. 한번 배웁시다. 진짜 간단합니다. 진리치면을 배웁시다. 이게 사실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얼굴만 나오면 돼. 몸만. 몸만 나오면 돼. 은근슬쩍 가리시면 돼요. 아니요. 여기가 가르지면 안 돼요? 아 여기가 공개가 돼야 돼? 하체가 있어야죠. 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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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려주고 둘리춤을? 시상식에서 같이 했습니다. 아 진짜. 12월에 알려주고 바로 다음날 시상식에서 이걸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몸치예요. 뇌에 전달되는 신호가 몸에 가서 근육 수축 이완이 잘 안 돼. 중요한 건 몸치일수록 둘리춤은 살아납니다. 진짜. 네. 박수는 두 번 치실 줄 아시죠? 요리 보고 이러면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다리도. 어떻게? 다리도 모아야 돼요. 다리 모아야 돼. 다리 모아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번 따따. 따따. 어. 따따. 따따.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박자를 무시를 하고 조금 더 뭔가 내가 액체가 된 느낌. 고체가 아니라. 오. 되죠? 이제 한 번 해보세요. 박수 두 번 치시고. 따따. 요리 보고 조리바도 찻쫻. inc.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웰 수없는 outh dire쫻.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yeah. Bud 운동 되네요 이거. 와 이거 운동 된다 운동. 전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어 이런 것들 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돈 내고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하다 탑재를 해두시면 나중에 아까 추, 치키, 우기씨 그분들 앞에서 또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이거 한번 해야겠네요 진짜 외계인 분장을 하고 이런 거 한번 쳐주면 또 둘리춤 하나 배웠습니다 춤을 아예 못 추니까 너무 잘 추시는데 아 고맙습니다 우기에게 기 엄청 빨리던데요 근데 우기님 진짜 재밌더라고요 세 분이 다 특성이 있었어요 그때 다 아시죠? 저는 추랑 치키는 만나봤고 우기씨는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추님은 그냥 선의 사람이 너무 해맞죠 너무 선하고 순수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치키님은 한국말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 근데 그 치키씨가 너무 웃겨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는 걸 보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엄청 웃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요 다 필터 없이 너무 웃겨요 그게 그러면서 막 아 나 지금 이거 생각난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말로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걸 한국어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우기님은 진짜 멘트를 잘 치시더라고요 아 펜씨 그렇죠 네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멘트가 밀리질 않아요 너무 똑똑하시죠 네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찌거나 과학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세 분이 딱 있으니까 그 일단 올라가면 거의 탈탈 털리고 나오신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왜냐면 워낙 활발하시니까 일단은 그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네 근데 과학은 저는 털려도 과학은 털리지 않죠 화면만 좀 넘기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이거 좋은데? 아니면 저는 어 어 요거 휠 하면 돼 휠 휠 좋죠 좋죠 요거 요걸로 할까요? 요거 요건 괜찮다 아 스포당 스포 아 여기 뒤에 거 재밌는 거 스포 괜찮습니다 또 금방 나올 거니까 근데 그래갖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또 그 세 분한테도 많이 배웠고 어쨌든 뭔가 주변인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았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우재님의 요 SBS 스페셜에서의 행동을 보고 저도 이제 반성을 더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네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어 이게 맞구나 어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교만해졌구나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반성을 좀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미 네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왜냐면 저는 그 저는 궤도님의 그 열심이라는 그 수치를 전 시간으로 환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어 열심히 수치 얼마나 될까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지 않나 아니 아니요 저 아직 멀었어요 진짜 토크 때는 캠을 좀 크게 해달라 아니 근데 어 둘리춤을 쳤더니 네 좀 시청자가 빠졌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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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거의 그대로 한 400명 빠졌어 400명 거의 그대로 네 둘리춤을 쳤더니 400명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이게 이게 현실이다 제가 둘리춤을 추면 안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빠진 줄 알아요 왜 빠졌어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거기서 빠졌나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는 마음이 아픈 거야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는 내 우리에게도 지켜 더 추면 올라간다고 아 아니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이번 지스타 때 침착맨 님하고 이제 또 같이 자지 않았습니까 침착맨 님하고 자면서 큰 수학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 저의 꿈 그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그 민수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예를 들어 뭐 24시간 콘서트 뭐 3박 4일 콘서트 막 이런 거 음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다 오 네 그거를 저희가 체계바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아 근데 그거보다도 네 진짜 그 진짜 오프라인으로 네 수많은 사람들 열광하는 음 그 민수 콘서트 그래서 이제 침착맨은 그걸 되게 지지할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다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침착맨이 그걸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게 왜냐면 자기가 MC니까 아 아 MC 연사들은 계속 바뀌는데 너도 진행자는 있어야 되니까 너도 당해봐가 안 되네 네 그러니까 같이 당하자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그 비몽사몽한 틈을 타서 네 일단은 구두 계약은 거의 해놓은 거고 어 그래요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크게 할 순 없다 음 일단은 좀 작게 시작해서 네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네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어 사람들이 이걸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 아이디어에서 어 꽤나 뭐 참신한 것들 좀 있지만 조금 좀 어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강연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 근데 나 아직 그 칭참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타이틀에 민수강이 아 근데 그것도 타이틀도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민수 하나 한 명당 뭐 네 시간 다 한 시간 한다 네 아 이거는 좀 지루하지 않겠느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뭐 네 다섯 시간을 하든 열두 시간씩 하든 그 강의에 나오시는 분들의 특성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어 그 사람들은 견뎌낼 각오를 하고 와야지 그래서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올라와서 일단 지금 세팅은 어 한 3500석 정도를 딱 만들어서 네 장충체육관에서 네 누군가 졸아 어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어떻게 쳐줘요 이거 자는 거야 아니아니야 이거 이거 조는 거야 아 그래요 그냥 우리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 어 피곤하세요 도의적으로 존다 그럼 이런 거 딱 피곤하세요 딱 우리가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환 씨나 이런 분들이 막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요원들이 네 에프열 38번 졸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딱 MC한테 연락 가겠죠 네 에프열 38번 네 나오세요 피곤하세요 어 피곤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딱 나와 나오면 이제 근데 이분은 뭘 하느냐 네 평소에 궁금한 패널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큰일났다 근데 패널도 교대로 자고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대기실에서 자고 있던 뭐 광민 소장님 네 저 이집트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일어나 깨워 질문 들어왔어 나와 어 다시 무대로 가 어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해 해주고 또 누가 졸아 올라와 그러면 또 어 저 혹시 뭐 주제님한테 이러면 이제 잠깐 쉬고 있다가 쪽잠 자고 있다가 또 올라와 그러면 이게 누구 하나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응 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네 좀 중단됐어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응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 하나는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이거는 모두가 예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예 그 체육관 문도 다 잠그고 네 아 못 나가게 아예 그 퍼포먼스로다가 이제 막 음 쇠야슬로 묶자 음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안전 문제로다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처음에 뭐 이렇게 막 그 번지점프 할 때 각서 쓰듯이 각서 좀 쓰고 저는 그런 거를 알고 오는 사람이라면 음 저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능을 하지만 예능 와서 진짜 가끔 가다가 예능에서 좀 정색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사실 이해 잘 못하거든요 아 예능에서 예능 하러 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무슨 얘기를 듣건 뭐 나한테 뭘 하건 맞아요 무조건 저는 내가 예능을 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밖에 외곽에 경비원들이 막 도주 받고 사람을 타러 가고 하하하하하하 거의 그걸 쳐놔야지 아예 베리어를 이렇게 어 아니 막 이렇게 그런 막 가시 같은 거 막 이렇게 압총 같은 거 하하하하 못 나가게 트랩 다 깔아놓은 아 재밌겠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누가 숟가락으로 파고 있겠다 이렇게 네 이거는 저희가 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팜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니까 재밌더라구요 그냥 그래갖고 어 계속 이런 얘기 나와요 계속 음 침착맨님도 계속 근데 도야 왜 하는거니 하하하하 누구를 위해서 하하하하 목적이 뭐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나중에 졸려갖고 제가 이건 누가 좋은거야 저 나중에는 막 누워서 얘기하다가 졸리니까 제가 병건이한테 도야 그러니까 병건이가 도는 너야 하하하 나는 건이야 하하하하 서랭 막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마지막에 아 너무 웃겼는데 재밌었겠네요 아 진짜 웃겼어 진짜 비몽사몽 하면서 막 별일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열심히 사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또 많은 걸 배웠다 뭔가 본인한테 터치가 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 어 요거는 조금 우리 침창맨님의 과거 네 이말년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상황은 좀 잘 아시죠 어 근육의 성장이 극에 달한 5단계 근육은 자아를 갖게 되었다 네 일명 지방자치근 지자근 그렇죠 네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내가 막 먹어 응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응 내 배에 있는 지방 이런 아저씨들이라고 이런 사람들 군대에서 다른 부대니까 어 그쵸 그냥 어? 엽소대 엽중대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아저씨 아저씨 그러니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내가 살찌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응 나는 이거야 어 얘네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그냥 어 지방자치근육 때문에 그렇다 살찌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거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네 근데 이거를 아마 이말련 작가 시절에 알고 한 것인지 어 아니면은 정말 아이디어 차원이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실제로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네 35억 년 전에 모든 생명체 네 이게 공룡 우리 조상님들이 등장한 이후에 네 아이고 아 공룡 조상이네 공통 조상님들이 동장한 이후에 네 그 모든 생명체 어떻게든 공통 조상이 있는 거예요 네 35억 년 전에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이 있는 건데 아 공룡 조상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코가 막히니까 공통 공통 어 뭐 지금 뭐 지금 아니 코가 막혔어 약간 몽롱함이 오거나 모든 조상 공룡 아닙니다 감기기가 좀 심해지거나 네 그래요 지금 아니면 뭐 오히려 살아나 건강 네 오히려 살아나요 저 못 참아요 좋아 좋아 네 하여튼 공통 조상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세균 고세균 진액 생물 진액 생물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죠 네 네 이게 약간 일종의 테란 저그 프로토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렇게 세 개 종종이 나왔어 음 근데 여기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건 이제 진액 생물이 유일하다 네 근데 왜 진액 생물만 진화를 했을까 이거를 보면은 에너지가 풍부했기 때문일 거예요 음 네 근데 어떻게 그럼 에너지를 풍부하게 얻었을까 얘네들이 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네 맞아요 잘 아시죠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소 기관 때문이에요 음 얘네가 없었으면 진액 생물이 이렇게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 라는 거죠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데요? 네 그렇죠 저 안에 뭐 막 떠다니고 음 이거 이제 3D로 이제 구성해서 좀 예쁘게 만든 건데 네 얘가 이제 그 세포소 기관 이러는 건 이제 세포를 구성하는 특수한 기관인데 네 이 녀석이 에너지를 만들 때 이런 지방자치제를 해요 오 네 다른 세포소 기관들이 있는데 다른 세포소 기관하고 다르게 다르게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DNA를 갖고 있고 알아서 일을 합니다 음 네 신기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종의 자회사 같은 거예요 이게 DNA가 떠다니는 거죠? 오토를 도는 거야 핵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얘네를 자세히 들여봅니다.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얘네가 구조가 세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가 원래 진액세포 안에 있던 녀석들이 아니라 우연히 세포 안에 들어온 놈들입니다. 들어왔는데 진액생물 안에 있으니까 여기가 약간 천국이네? 안락하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만들면서 지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얘는 외부에서 들어온 애인데 눌러 산 거죠. 그래갖고 진액생물이 딱 보니까 미토콘디를 흡수해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다 하지 않고 야 너는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았어 좀 에너지 만들어라. 이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매우 올라가가지고 유전자를 늘릴 수가 있었죠. 약간 치즈떡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착맨님의 이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기반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절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를 하는 이런 우리 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관통하는 또 부분이고 또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침투부 영상입니다. 어? 나네? 네. 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치마의 능력자분들이 치마 지도기를 주잖아요. 마치 진입 금지 구역처럼 해굴만 이렇게 박아놓고 이만큼만 해놓은 그게 있어요. 그렇게 가이드가 있는 게 좋아요. 본인이 애초에 올리더만 뼈 그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리액션 해드려야지. 가만히 있어?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반작용이에요. 배도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선에서 멈춰야지. 본인이 하면 이제 더하지. 이것이 자치구역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보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리액션으로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뭐 하면 다 아니라 그러고 개방장님은. 그렇죠? 맞으면 맞다고 합니다. 들어가 봐봐 봐요. 다 뼈야. 나 안 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리가 안 나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리가 안 나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리가 안 나요. 짤 심사 게시판. 그 세 개만. 이게 바로 또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를 부르신 거니까. 네. 응당 대응을 해야죠. 뉴턴의 3법칙부터 가겠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저기서 개두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내 말 해봤나 아닌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저기서는 액션에 대한 리액션을 해줘야 응당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제가 조금 배려를 해드리는 거는 뉴턴의 1법칙, 2법칙은 빼겠다 오늘. 3법칙 위주로만 간다. 관성의 법칙이랑. 네. 가속도의 법칙은 빼고. 가속도는 빼고. 작용 반작용으로만 가겠다. 그 정도는 또 제가 배려를 또 해드리니까. 뭐 배려도 배려인데 항상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도님의 이 침투부속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얘기하실 때는 항상 그 어느 정도의 교훈 메시지. 그니까 어떤 곳에서든 허투루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진짜 오래전에 캡쳐를 해놨었어요. 분명히 한 번은 쓸 일이 올 것이다. 저게 아마 올해 초인가 보니까. 그때 제가 캡쳐를 해놓고 그 바탕화면에 놔뒀었어요. 주제 이렇게 써갖고. 그 상태로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벼르고 있었던 거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작용과 반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드디어. 왜죠? 최근에. 이제 오늘 나와요. 최근에 작용과 반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꺼냈는데. 일단 뉴턴의 3법칙. 관성의 법칙 1법칙. 가속대 법칙 2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3법칙이 있죠. 재미있는 게 로켓이 우주 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을 다 사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기본 원리로다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주는 대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뒤로 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로켓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작용 반작용. 그래서 뉴턴은 대단한 게 이미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무려 300여 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해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여기를 누르면 누르는 만큼 지점 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르는 만큼 책상도 내 손 끝을 누르고 있는 거죠. 제가 침착매에서 얘기했지만 김치 싸대기를 때리면 김치 싸대기를 맞은 나도 있지만 내 볼에 맞은 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울 때도 한 대 빵 맞잖아요. 그럼 내가 볼을 주먹으로 맞았지만 나도 볼로 주먹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 주먹 괜찮아? 너 나한테 진 거야? 어. 야 너 주먹 괜찮아? 볼로 주먹 때리는 카운트 치면 너 나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따귀를 딱 맞아도 울면서 막 손바닥 괜찮아? 내 볼이 지금 너 손바닥 쳤는데? 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양해를 구해줘야 되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양쪽 다 같이 때린 겁니다.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치는 쪽이 있고 조금 비효율적으로 맞은 쪽이 있는 거죠. 효율은 또 따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전부 다 양쪽이 서로 작용과 반전이 있다. 그런데 우주를 날아오르는 로켓도 같은 원리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셨죠. 아 물로켓. 예. 페트병으로 말하는 물로켓인데 물로켓의 상단이 고압의 공기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물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내뿟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뒤로 밀어야죠. 이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봤죠. 언제 보셨어요? 뭐 초중학교 때쯤 해봤던 것 같아요. 초중학교 때쯤. 잘하셨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막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왔던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수직으로 쌌던 것 같은데 퓽 하고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 툭 떨어지죠.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어쨌거나 물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물을 내뿜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로켓은 우주로켓하고 다르게 연소가스가 아니라 물을 분출한다. 물의 반작용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누리호 역시 같은 원리로 우주 상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착맨 채널에 나오셔서 우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발사체의 핵심 원리다. 아 뼈 사진 올린다고 그 얘기한 게 발사체의 핵심 원리라고. 네. 그래서 로켓이 발사할 때는 로켓 안에 연소실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있는데 뒤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온 고압의 기체가 힘이 이제 반대되는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추력을 얻어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인간이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공간 원래는 우주라는 공간에 무언가를 보내고 이제는 인간도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 제가 많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반작용 뭐 이 로켓의 원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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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요. 이제 우리는. 어. 왜냐? 네. 지금 주우제님이 침투부에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로켓의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볼게요. 오. 저 기회를 드린 적이 없는데. 네. 로켓이 반작용인 추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 치올코프스키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네.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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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켓 공학의 기본 공식입니다. 로켓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러시아의 로켓 과학자입니다. 오. 저런. 네. 이분이 러시아의 로켓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오. 근데 여기는 멋지지 않아요? 여긴 너무 많으신데. 아. 근데 원래 탈모는 요 위로만 와요. 요 눈썹 위로만 오지 밑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실제로 중력 때문인가? 어.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몸에 나는 털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만 줄 없어집니다. 그래도 생존에는 그래도 괜찮은 게 인간의 열이 다 목으로 나간대요. 아.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목을 어차피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되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풍성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생존적으로는 굉장히. 외치의 의지.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로켓 방정식이 이제 중력이나 공기저항 이런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 일정한 속도로 연소를 분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음. 요런 공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런 공식이. 오. 제가 공식을 잘 안 쓰는데 네. 정말 간단한 공식이고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라서 네네네. 한번 넣어봤어요. V.I.가 로켓 초기 속력이고 그쵸. 최종 속력이 파이널의 F인가요? 네. 친절하게 지금 다 나와있는데 어. 초기 질량과 최종 질량. 그쵸. 분사 속도. 일단은 맨 왼쪽에 있는 V.Final 네. 요게 이제 가장 뭐 빨라야겠죠? 그래야지 뭐 잘 얻었겠죠? 네. 그러니까 요기서 이제 V.F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더 최종 속력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최종 속력이고 그쵸. 이게 초기 속력인데 그쵸. 최종 속력을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여기에 뭔가 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니셜. 그 초기 조건. 네. 처음에 연소를 분사하는 속도. 네. 네. 그쵸. 지금 연료의 분사 속력. 속력에다가. 저게 일단 커야 되겠죠?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연료를 빨리빨리 써야지 네. 최종 속력이 또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이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V.F.가 V.I.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분사 속력에다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죠? 이게 최종 질량. 왜냐하면 V.F.가 V.I.보다 느려지면은. 네. 그거 쏘면 안 돼. 그쵸. 떨어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죠. 그쵸. 안 올라가겠죠. 네. 근데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저 이 연소의 분사 속력이 실제로 작용 반전의 법칙에 의해서 로켓이 연소를 분사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질량도 초기 질량에서 우리가 그 분리를 하잖아요. 로켓이. 그거를 지금 담겨.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최종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M.F.가 작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 지금.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단식 로켓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분사 속력이 빨라야 된다. 왜냐? 분사된 연료가 로켓을 미니까 연료가 빨리 분사돼야 로켓도 같은 힘으로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반작용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로켓 속력을 올릴 수 있어요. 얘는 어차피 못 바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는데 초기 질량이 위에 있습니다. 최종 질량이 아래에 있습니다. 초기 질량이 클수록 커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처음에 발사할 때 질량보다 마지막에 올라갈 애가 제일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궈야 되는 거예요. 많이 떨궈야 된다. 그래서 다단식 로켓을 만들어서 1단 떨궈고 2단 떨궈고 3단 떨궈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작은 질량만 남기면 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많이 떨궈수록 이거는 늘어나는 폭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VI는 엄청 떨궈야 돼요. 그런데 0 아닙니까? 초기 속력은 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기 속력이 0이 아닐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단식 로켓일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이거는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월코프스키가 만든 로켓 방정식인 겁니다. 이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과 이렇게 다단식 로켓의 방식이 적용이 돼서 결국은 2013년 날아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우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침투배에서 우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작용 반작용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누리호까지 가죠.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제가 작용 반작용을 얘기한 게 그게 언제야? 올해 초? 제 자치고에는 아직도 뼈사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뼈사진을 올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뼈 언급을 제가 하는 반작용을 드린다는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부터 작용 반작용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차일콥스키 근데 이게 누리호까지 왔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누리호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누리호 1차 발사 2021년 누리호 2차 발사 2022년 누리호 3차 발사 올해였죠. 2023년 제가 또 매년 중계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KBS에서 2021년부터 매년 중계를 했고 맞아요. 맞아요. 이때가 제가 이렇게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건강해 보이네요. 저 때 좀 건강했어요. 너무 걱정되는데요. 저 때가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제가 이런 과학 대중화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연구할 줄 알았는데 자꾸 나대고 다니니까 지금은 좋아하시죠? 지금도 사실은 그냥 걱정하시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KBS에서 이거를 중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어르신분들 어르신분들은 또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채널에서 뭔가 국가적인 일을 대표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계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건 이제 KBS에서 이게 누리호생 중계했을 때 그 다음에 KBS에서 이제 임영웅님하고 같이 나왔을 때 임영웅 씨랑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두 번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침투부는요? 침투부를 잘 모르세요. 이게 사실 정말 큰 건데 제 부모님이 침투부를 잘 모르시고 침투부를 잘 모르시고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누리호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발사가 없고요. 내후년에 이제 아마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카스티엘님께서 SBS에서 뼈개조합으로 누리호생 중계해달라고 하면 KBS 배신한다 안한다? 이거는 근데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KBS가 4차 발사를 중계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제 의사는 일단은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누리호생 중계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의사가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그쵸? 저는 너무 하고 싶다는 뜻이지. 우리 우재가 누리호생 중계를 해? 부모님 그렇죠. 과학자 다 됐네? 이렇게 나 한마디도 못할걸 근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진짜 나오는 게 우재님의 바로 그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우우 쏜다 쏜다 지금 쏜다 쏜다 막 아 저는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계하면서 느낀 게 너무 신나는데 네 아 좀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롤드컵 저도 봤거든요. 막 야 좋아요 갑니다 야 해냈습니다 드디어 또 해냈습니다 막 이 얘기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 발사 중계는 네 대한민국의 누리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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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이번에 첫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맞아 네 지금 고도 몇 킬로미터를 지나서 네 이제 정말 안정된 궤도로 돌입하고 있는 모습 네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제하는 느낌 이게 저는 좀 더 그런 그 약간 더 막 이런 분위기 실제로 미국은 좀 그런 분위기 있어요. 이런 게 좀 섞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막 와 이런 분위기 있거든요. 쏜다 쏜다 어 꼬다리 뗀다 꼬다리 뗀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하 어 뭐 우아 막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 발사 시작 갑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딱 그 발사 30초 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마이크를 모두 내려놓고 발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발사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 이제 그런 기회들도 올 것 같은데 미국은 이런 거 쓰고 있다가 다 같이 이런 컴퓨터 쫙 있는 데서 일단은 이거 내리고 막 서로 막 이거 딱 내리고 어 이거 일단 내리거든요. 막 안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막 네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중계의 전환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네 왜냐면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시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포츠 중계나 롤드컵 중계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있어요. 축하 무대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뭐 정말 격식을 갖추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채널도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어쨌든 이게 뭔가 100% 성공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기술의 성공의 정의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이번에 이번 스테이지를 성공한 겁니다. 다만 그게 예측되지 않은 결과가 등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갖고 온 게 최근에 스페이스X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시도일 뿐이지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네 이것도 역시 시도일 뿐이지 이게 실제 역사를 기록했느냐 이거를 만약에 과정으로 보면 저는 기록했다고 보는데 네 성공 여부를 본다면 아직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뭐죠? 스타쉽 어? 네 이거 연예 기획사인데? 아 그냥 좋아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네 스타쉽 여기 이제 아이부도 있고 네 그렇죠 아이부죠. 저 팬이라 갖고 네 썼는데 네 이게 스타쉽입니다. 아 관련 없고? 네 관련 없고 우리나라에도 스타쉽이 있다. 이야 이건 좀 약간 웅장한데요 뭔가? 장난 아니죠. 이게 보세요 요거 요 마우스도 아마 보이실 텐데 사람입니다. 어 요 정도 이게 직경 50미터 어 직경이 길이 50미터 직경이 9미터 그래서 이게 그 건물로 치면은 꽤 높은 건물이거든요. 고층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안에 150톤까지 적재가 됩니다. 150톤 아니 저 중간 질문이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중에 파피용이라고 아십니까? 아 그거는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인간이 지구를 떠나는데 아 이거 아직 못 봤어요. 들어봤는데 못 읽어봤어 아직 우주선이 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야. 우주선이 거의 나라만 해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이제 3개가 펼쳐져 있고 음 뭐 수십만 명인가 그걸 타고 이제 가거든요. 이거는 그 꽤 많은 SF에서 이제 그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 아까 얘기한 반작용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지금 인류선에서는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결국 이게 띄웠어. 어 우주까지만 갔어. 그러면은 이동이 가능하죠. 우주까지만 가면 그때부터는 수월해지죠. 거기서는 중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 라마와의 랑데뷰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SF 중에 그게 이제 이상한 이상한 인공물이 지구 근처로 오는데 네 그걸 이제 관측 그러니까 관찰을 하려고 사람이 올라갑니다. 우주로 네 가사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아예 그냥 세 개가 있어요. 네. 이게 반대로 뒤집어진 세 개가 이렇게 있었고 네. 그런 또 SF 소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진짜 굉장히 많은 SF 작품들에서 이제 그런 설정을 많이 다루는데 이거는 그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당연히 못 가겠지만 이 정도 크기와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150톤 적재가 좀 우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누리호가 아까 말씀드렸죠. 1단 엔진이 300톤급 이게 75톤급 엔진이 4기가 결합돼서 75 곱하기 4에서 300톤이에요. 네. 300톤급 엔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응. 발사 추력이 300톤이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1.5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네. 1단 2단 3단 해갖고 1단이 300톤급 일 경우에 1.5톤의 인공위성을 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게 한 1톤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얘는 뭘 어떻게 쏴요? 얘는 150톤을 적재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발사 추력이 7500톤급 입니다. 7500톤의 파워를 내는 거예요. 일단이. 100배? 네. 뭐 엄청난 진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 하나의 그게 추력이 107500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의 내는 발사 추력이 7500톤. 왜냐하면 아까 75톤 4개가 필요하다고 아 이 숫자는 그게 그 목표하는 우리는 1.5톤급의 위성을 우주로 쏘기 위해 역으로 계산을 해서 300톤급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는 그래서 이게 뭐 이거를 엮어서 엮어서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뭐 이것도 이게 그 러시아의 세르게 코를리오프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셔서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개 예를 들어 그럼 75톤급을 여러 개를 묶어서 100개를 묶으면 7500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100명이 단 한 명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따라하는 거 해봐. 이렇게 막 따라해. 따라해. 똑같이 따라해. 근데 이거 힘들잖아. 두 명도. 미리 맞춰놔도 힘들어. 100명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여서 생각해보세요. 어렵죠? 어렵죠. 하나 한 명만 틀리면 폭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큰 엔진을 만드느냐 어렵고 작은 엔진을 여러 개를 연결하느냐 어렵고 이걸 4개를 연결해서 300톤급을 만든 우리나라 기술 이것도 고유의 기술인데 이 클러스터링 기술도 우리나라가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이게 150톤을 적재를 하려면 7500톤 정도로 밑으로 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것만으로 못 쏴요. 왜냐? 밑에 얘가 들어갑니다. 얘는 뭐야? 얘는 1단 로켓 슈퍼 헤비라는 로켓이에요. 얘가 실제로 1단이에요. 얘는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스타쉽은 뭐냐면 얘는 그대로 우주로 가능해요. 얘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분리 없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뭘 분리하느냐? 그 밑에 있는 슈퍼 헤비를 분리해요. 그래서 50m짜리 스타쉽이 있고 그 밑에 70m짜리 슈퍼 헤비가 있습니다. 이 둘을 결합한 저 높이가 120m. 이게 건물로 치면 40층 건물이에요. 40층짜리 건물이 우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뭐 타워팰리스 아파트 건물 하나 정도. 하나가 그대로 하늘로 가는 겁니다. 타워팰리스 하나가 그대로 이거를 실제로 보면 얼마나 경이로울 거야. 이게. 아니 근데 7500톤의 그 힘을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온 이 정도로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대단한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안 쐈죠 아직? 쐈어요. 그게 이게 우재님이 쏘아 올리신 작은 공인데 이게 저기 있네. 지난 4월 1차 발사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스타쉽. 위에 있는 게 스타쉽이고요. 밑에 있는 게 슈퍼헤비입니다. 얘가 70m 얘가 50m 이거 설명을 드리면 1차 발사를 지난 4월 했어요. 아마도 제가 침착맨 나올 때쯤 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타워팰리스 하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엄청난데 보시면은 이게 아마 나중에는 편집본에 영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표 보이세요? 슈퍼헤비에 33개의 엔진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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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가 빵꾸 돌려있어요. 꺼진 건가? 네. 발사 딱 하는 순간 이미 3개는 꺼졌고요. 발사 후에 총 5개가 꺼졌습니다. 아 그럼 알았다. 미리 좀 여유있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라도 꺼지면 실패. 근데 어떻게 쐈어요? 그냥 갔어요. 이것도 제가 침착맨에 나설 때 말씀하고 드렸었는데 1차 발사를 하지 않으면 성공률은 50% 하지만 1차 발사를 하면 2차 발사의 성공률은 80%로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쏴본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 중에 어떤 국가도 이걸 시도해본 적 없기 때문에 이걸 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길이니까 미쳤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쐈어요. 그랬더니 발사하자마자 33개 중에 3개는 나갔고요. 올라가니까 2개가 더 나가서 총 5개가 꺼졌어요. 즉 이미 발사부터 마탱이 간 겁니다. 그리고 슈퍼헤비가 얘가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네는? 이렇게 됐어요. 분리가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 얘가 목표 궤도로 못 갔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얘가 만약에 지상으로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타워팰리스가 떨어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이나겠죠? SF 영화죠. 그래서 발사 후 4분 만에 폭파시킵니다. 자동폭파. 공중폭파.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해가 될 수 있으니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폭파를 하늘에서 시킬 끔 설정을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실패다. 하지만 4분 정도의 데이터를 얻었다. 그만하자. 저거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 돈이니까 누가 뭐라 하지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질러요. 폭발할 때. 이게 실패를 용납하는 미국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도지코인 물린 분들이 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와닿는데 근데 이거 앞에 이거 보면 진짜 멋있어. 이거 색깔이요. 그 불꽃 색깔 중에서 약간 못 본 느낌의 색깔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화력이죠 사실은. 이거는 진짜 뭐 어디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빔의 느낌의 색깔이 이거 진짜 나중에 발사고 폭발하는 것까지 보시면은 그냥 전율이 있어요. 전율이 근데 중요한 거는 계획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먹고 다음날이라고요? 근데 이게 폭파도 폭발을 시켰는데 바로 폭발이 안 되고 좀 딜레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4분 동안에 굉장히 위대한 데이터를 얻었죠. 그리고 지금 80%로 올라간 거네요? 네. 성공 확률이? 그렇게 일단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내용을 추가하고 있던 바로 어제 새벽 4시 네. 딱 하루 전에 즉 18일 아침 2차 발사를 시작합니다. 하필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가 침투부를 나갈 걸 알고 전날 자료 준비하니까 그 전날 발사를 한 겁니다. 왜 난 신경 안 써졌죠? 일론 머스크가? 저만 좀 친하니까 제가 좀 친분이 좀 있어야지 좀 신경 쓰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공교롭게 이거를 2차 발사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마침 우재님이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해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침 이틀 전에 일론 머스크 형님이 2차 발사를 함으로써 침투부 컨텐츠를 한 30분 정도를 채워준 겁니다. 30분이요? 네. 더 됐나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일론 머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안 해? 아닐 수도 있어요. 약 12,000분 중에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아닙니다. 네. 네. 2차 발사 내용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한데요. 앞에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2차 발사.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져왔고요. 이것도 역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18일 아침에 발사를 했고요. 1차 발사 이후에 1,000개 정도의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우와. 네. 1,000개. 그래서. 그게 일부라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여기 그거 나와있네. 어. 저 좌측 하단에 있는 게 33개의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엔진 33개가 있고요. 일단은. 슈퍼헤비 위에 그럼 2단에 뭐가 있느냐. 6개 엔진이 더 있습니다. 총 39개 엔진을 갖고 있는 인류가 보유한 인류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된 최대 크기의 발사체예요. 이게 바로 스타쉽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엄청난 걸 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우주전쟁을 해요. 아. 저걸로 공격한다? 얘로 반대로 쓰면은 빔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니. 빔은 빔 형태는 아니지만 공격력이 있죠. 왜냐하면 1차 발사 때 실제로 그게 일어났어요. 발사장이 개판이 됐어요. 밑으로 쏜 것 때문에? 밑으로 쏜 것 때문에. 막 거기서 막 콘크리트 튀어나가고 막 되게 위험했다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반력을 위한 어떤 로켓 발사지만 그렇죠. 이거 자체가 힘이 엄청날 거 같기 때문에. 7500톤으로 뿌리는 거 같죠. 근데 실제로 1차 발사 때 그래서 발사장이 거의 걸레가 됐고 아.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의 화력의 발사체를 쏴본 적이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생각했던 걸 많이 바꿨겠죠. 네. 조심해야겠다. 저 주변에서는. 진짜 큰 성과가 있었어요. 보세요. 어. 이게 이틀 전이라면서요. 이게 이틀 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보이세요? 어. 다 켜져 있다. 보이세요? 33개의 엔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작동합니다. 어. 그렇죠? 너무 예쁘죠? 약간. 응. 아. 원래 그렇게 기울여서 쏘는 거니까. 뭐가 문제죠? 문제 될 게 없는데? 근데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은 33개 전부 잘 작동했고 응. 2단에 6개까지 해서 39개가 다 잘 작동했어요. 다 작동.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 분리에 성공했어. 그렇지. 분리가 돼야 켜져 있는지 아니까. 네. 이게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우와. 이제 1단의 엔진이 꺼졌고 분리했죠? 근데 요게 왜 대단한 기술이냐면 이것도 역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도예요. 지금 보세요. 1단이 분리된 게 3분이에요. 3분. 응. 사실은 발사 3분이면은 아직도 더 올라가야 돼. 확실히. 어? 보세요. 지금 보도가 높지가 않아. 근데 이 스피드 있죠? 응. 이게 맞아요? 그렇죠. 우와. 엄청나게 빨라져요. 속도가. 음속이 몇 킬로죠? 보세요. 이게 1단이에요. 얘가 2단이에요. 지금 느낌 오세요? 어.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봐봐. 응. 그 우리가 보통 우주선을 어떻게 올리냐면 1단이 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뭐 애들 나눠줄 선물을 가져와. 교실로. 응. 그러면은 사실상 교실까지 들고 오는 뭐 애가 반장이나 부반장 들고 오겠죠? 네. 그럼 교실에서 나눠주는 거는 앞에 있는 애들이 나눠주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뭐 네. 이거 어려워요? 이건 안 어렵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응. 그리고 뭐 그냥 누구나 해도 돼. 근데 사실상 교무실부터 교실까지 가져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걸 그래서 반장이나 부반장이 합니다. 응.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얘가 교무실부터 교실까지 가져와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선물 가져왔어. 그럼 교실에 갔다 놔. 응. 그때부터는 이제 뭐 와서 가져가도 되고 앞사람이 뒤로 돌려도 되고 그때는 좀 편안한 거야. 이미 1단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응. 즉 1단 로켓이 거의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누리호도 보시면 1단이 엄청 크고 네네네. 2단 3단부터 굉장히 작아집니다. 뭐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은 1단이 1단 교실까지 가져왔으니까 응. 그때부터는 분리해요. 네. 분리해도 안 추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한 상태로 다시 점화를 합니다. 쉿 이렇게 여섯 개로 네. 그럼 또 가. 네. 3단이 분리돼. 네. 또 점화를 하는 거야. 쉿 이렇게. 왜냐? 1단이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분리되고 점화가 돼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지고. 근데 보세요. 고도가 얼마 안 돼. 그러네. 1단 슈퍼헤비만으로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3분밖에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단이 분리 전에 점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떠있는 채로 점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분리전에 점화를 하면 분리전에 점화를 해서 분리된 힘으로 1단을 밀어내요. 그래서 아직 교실에 못 온 거예요. 너무 커서 짐이. 그래서 반장이 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부반장이 그때부터 교실까지 가야 돼. 부반장이 미리 마중을 나오는 거지. 그렇죠. 미리 마중을 안 그러면 교실까지 못 가요. 바통터치처럼 이미 내려놓고 야 찾아가. 예를 들어 복도에다 내려놔. 야 1만이들 찾아가. 1만이들 어떻게 찾아가. 어쨌거나 교실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추력을.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교실은 갖다만 놓으면 나중에 찾아가도 돼. 왜냐? 안 떨어져. 근데 이제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좀 걱정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쏜다 그랬잖아요. 기체의 그 타격은 안 오나요?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이유가 있지만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건들이 여기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성공해야 돼. 반드시. 이게 바로 핫 스테이징이라고 해요. 이 기술을. 핫 스테이징. 핫 스테이징. 네. 스테이징. 단불리를 하는데 이 스테이징이 바뀌는데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 핫 뜨거운 상태로 가는 겁니다. 뮤직뱅 그랜드에서 나오는다는데. 핫 스테이징. 핫 스테이징. 그래서 요거를 성공해요. 2차 발사에서. 보세요. 하아. 해냈어. 해냈어. 지금 붙었죠? 근데 고도가 너무 낮은데. 점화 전체를 붙었죠. 네. 그쵸. 왜냐? 어. 분리는 성공했는데 잘 안 됐어요. 슈퍼 헤비 부스터랑 스타쉽 사이의 엔진을 점화하는 건데 1단 2단이 분리된 후에 2단이 나중에 점화하는 게 아니라 2단이 점화된 상태로 1단을 밀어냅니다.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는 저 슈퍼 헤비를 재사용하려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 산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 네.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것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거 엔진이 33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깝지. 저거 아깝죠. 근데 재사용 엔진 이게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재사용 엔진이라는 거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구현하기 전까지 로켓 공학자들한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 네. 그냥 아예 막 뭐 그냥 뭐 이번 대선 후보 주제 막 이런 이런 느낌인 거야. 말도 안 되죠. 완전 상상이잖아요. 진짜. 이 미합 중국의 대통령은 내년에 주제입니다. 막 이런 느낌. 미신을 믿는 걔도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해낸 거거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로켓 공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소설에만 있는 거. 그렇지. 네. 절대 안 되는. 말 그대로 괴변이죠. 괴변. 그렇죠. 근데 이걸 일론 머스크 해놨단 말이죠. 네. 근데 웃긴 거는 그거를 또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실패. 그러니까 그만큼 재사용하는 회수하는 기술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헤비가 재사용으로 하는 회수가 불가능해져서 결국 폭발. 아 폭발. 8분 만에 네. 그러니까 회수 실패 이후에 폭발을 했고요. 근데 4분 더 했네. 8분 동안 8분 후에 스타쉽이 또 통신 두절이 돼서 결국 스타쉽도 폭발. 근데 이게 지금 캡처 사진들이겠지만 진짜 필리처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도 될 만큼 이게 어쨌든 위대한 상황의 사진이니까 그렇죠. 이런 빛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게 지금. 이거 제가 딱 타이밍 찍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아 영상 캡처 하신 거죠?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받아서 그 알트 C로다가 단축키거든요. 캡처 단축키. 여러 개를 찍어서 제일 예쁘게 나온 걸 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진으로 궤도님이 한 거라고 못하나? 제가 한 건 아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찍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거나 8분 만에 폭발을 시켰고 중요한 거는 핫스테이징 기술 성공했고 그 다음에 비행 시간을 두 배를 늘렸습니다. 두 배 됐죠. 그 다음에 목표했던 고도 도달했던 고도가 세 배를 높게 올라갔어요. 1차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놀랍다. 속도가 원래 엄청나요. 왜냐하면 아까 초기의 속도가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게 258kmph로 시작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거의 최고 시속으로 달리는 슈퍼카가 거의 뭐 한 10초 만에 도달하는 네. 진짜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동차에서 거의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로 가다가 500km가 넘었을 때만 해도 저는 놀랐거든요. 이제 거의 KTX가 빠른 건데 이게 6300km면은 그냥 총알보다 빨라요. 총알보다 빠르고 그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고도까지 올라가면은 지구를 하루에 16바퀴 정도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고도가 94km잖아요. 이 속도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사실 속도가 이렇게 될 때까지 움직였다는 건데 네. 이거밖에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저게 시속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한 3분 올라간 거니까 아 하긴 네. 분석으로 나누면은 확실히 하긴 그렇죠.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이게 정말 짧은 시간을 정말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더 빠르게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슈퍼헤비를 떨어뜨렸으니까 속도가 더 붙어있죠. 따지면 몇 분 만에 90km를 넘게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엄청 빠른 거겠죠.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쉽 얘기를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했던 오늘의 스타쉽 아 이게 그제에 있었던 일이구나. 그렇죠. 우재인님이 올해 초에 이제 침툴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네. 뼈 사진 얘기가 여기까지. 나비효과 이건 나비효과가 아니라 다른 얘기 같은데요. 사실 나비효과도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나비효과도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뤄냈다 해서 쓰는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뭐 나비의 나겟이 태풍을 만들었다. 네. 요게 나비효과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나비효과가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의 나비가 제가 아니 제가 오늘 궤도 형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헤어질 때 어 궤도님 예를 들어서 집에 가시다가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궤도님이 이 길로 원래 가는데 다른 길로 돌아갔어. 어.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 도착하는 시간의 몇 분 차이라든지 어. 아니면 이 길에 차 막힘의 0. 몇 프로라든지 영향을 줬어. 그럼 이 영향으로 이 여기를 지나다니던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고 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큰일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나비효과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통 나비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물리학에서의 나비효과는 네. 작은 변화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라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뭐냐면은 작은 변화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네. 실제로 물리학은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절대 예측할 수 없다. 카우스 이론에서 나비해요. 해석의 방향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 음.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방향이 아예 반대네요. 네. 이것도 처음 시작이 아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차를 생략하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가볼까요? 지금 절반 정도 왔거든요. 어떤 게요? 이 침투브 속과 제 기준 절반보다 좀 더 왔어. 좀 더 왔어. 절반이요? 절반보다 좀 더 왔어.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좀 짧게 하느라고 많이 준비를 못 해갖고 놀라운 건 여러분 침속과 가 절반이라는 거지 아직 두 개도 정확히는 6분의 1 온 거예요. 6분의 1.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요? 어? 그럴까요? 네. 조금 이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진짜 이게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저도 출출하네? 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저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헛배가 불러갖고 저녁을 빨리 먹을까요? 야식도 먹게 화장실 갔다가 좀 더 얘기하다가 저녁을 한번 드셔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뒤에 뭐 무슨 나머지 두 코너는 그렇게 안 길어. 마치 빠니가 홍콩 여행을 갔다 와서 듣기만 했는데 먹이셨다라는 것처럼 이게 듣기만 하는데 허기지네요. 뭔가 여기 운동을 많이 한 느낌이랄까 저는 자꾸 물을 먹으니까 헛배 불러갖고 사실 먼저 다녀오시죠. 그럼 저 일단 갔다 오십니다. 다녀와서 다녀와서 좋습니다. 밖에 우리 선생님들 긴급해야 하시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런 거 아니겠죠? 심각한데요? 심각한데요? 상황이 약식 뭐 먹을 거 해야 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저희 방송을 아예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재점화를 시킨 것 같은데 제가 재점화를 시킨 것 같은데 최곤진 선생님 빠니님과 여행 다녀와서 열정이 좀 가라 이런 투는 아니지 않았나 내가 열정이 좀 가라앉으신 것 같다라는 왜 왜곡을 왜곡을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 언능 가시죠 2차 로켓 점화가 잘 됐다구요? 최윤 선생님도 바쁘시니까 최근에 또 여행을 또 홍콩을 다녀오셨고 이러니까 잠깐의 쿨타임이 또 필요하시죠 재밌는데요 오늘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지 침속가 절반 정도 이제 됐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여기 스타쉽 나와가지고 뭐 최근에 엊그제라고 하니까 엊그제 발사를 시도한 것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네 많이 보신다 만 천분이 넘게 보신다 계속 쭉 이어지신다 저도 화장실 한번 다시 오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진짜 오늘은 사실은 조금 준비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이거는 그냥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패션의 과학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패션의 과학을 그래갖고.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긴데 하... 조금... 우재님이 이게 치고 들어올 타이밍이 사실은 좀... 아, 애매하겠구나. 왜냐면 이게 근데 너무 그냥 뭐 그냥 뭐 진짜 소재 뭐 그런 부분이고 뭐 어떤 사회의 실험 같은 것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과감하게 네, 좀 싹 잘라내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대신에 좀 그 패션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조금 우리 비주얼적인 부분에 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짝... 그 침 속과의 녹인 부분들이 뒤에 있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야... 불침범 보려고 휴가 내신 분도 계시고... 대단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우재님이 선물 주셨어요. 제가 원래 진짜 한 4, 50번 입은 맨날 입고 다니는 가디건 입고 왔는데 오늘 또 예쁜 옷 선물 주셔갖고 지금 예쁜 옷 입고 이거 자주 입어야겠어요. 사이즈도 맞고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 고마함을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우재님한테 예쁜 옷도 주시고 이랬는데 응? 어떡하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옷까지 주시는데 이거를 뭐 어영부영 뭐 한 대여섯 시간하고 끝낼 수가 있나? 그죠?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 엉망으로 할 수 없잖아 방송을 그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네... 고런... 고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아... 벌써 끝나가니까 아쉽다. 그니까요. 이제 뭐... 분량이 오늘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벌써부터... 이게 사실은 뭐 특강이 들어가야지 좀 분량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오늘 특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단편 에피소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조금 이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네... 단편 에피소드요? 네... 아... 슬슬 갈까요? 네... 요건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단편영화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저 단편영화 좋아하죠. 좋아요? 네... 단편영화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요거 갑니다 요거. 어... 요것도... 어... 참... 재미있는... 또... 내용이죠. 서울대.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서울대에서 요새 무슨 노래 듣냐?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이분이 딱 등장을 하셔서 원본박물관을 보고 있다.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원본박물관을 보고 있다.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네. 무슨 노래 듣냐? 뭐 어떤 노래 듣고 있어야 하는 물어보는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원본박물관... 뭐 노래 아니에요. 근데 약간 부끄러워 하시면서 아... 아... 노래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아... 뭐... 침착맨? 그러니까... 아... 침투부? 그럼 뭐... 침투부 뭐 보세요? 그러니까... 원본박물관... 이러고 도망가셨어. 어... 그러니까... 음악처럼 원본박물관을 듣고 계셨다. 저 때... 아까 그... 기계 이렇게 해서... 춤췄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감정이 나왔을 텐데... 맞아 맞아. 수치심... 사실은... 저는 이걸 보고... 뭘 듣길래... 뭘 보고 있길래... 원본박물관에서 뭘 보길래 부끄러워 하셨을까? 네. 그게 좀 들더라고요. 그랬고... 혹시 과학특강은 아니겠지? 어... 네. 과학특강은 부끄러운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갖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인간은 왜 느낄까? 부끄러움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냥 딱딱 느끼기에? 어... 굉장히 그... 중의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좋습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의 느끼는 부끄러움과... 어... 그리고... 어떤 망신을 당했을 때의 부끄러움은 또 다르기 때문에... 어...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이성 아니고... 약간 망신 쪽이라면... 그럼 부정적이죠. 약간 부정적이다. 뭐 변태가 아니고서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네. 알콜 중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 이것도 옛날에 했다고요? 이거 안 했을 텐데 이거는? 이거 제가 아껴놓은 건데 이거... 어... 어... 했던 거예요? 진짜로? 아... 넘어가시죠. 안 했어. 이거 되게 진짜 아껴놓은 거야. 아... 그러면 너무 분량 줄어드는데? 아니야. 이거 진짜 안 했어. 제가 이거 한 거 안 한 거를 진짜 많이 이거 해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한 겁니다. 제가 사실 아포칼립스는 사실상 우재님의 열심히 한 거를 끌어내려고 제가 이제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했어. 저는 복습해도 되는데 방송은 복습이라는 게 조금... 아니요. 안 했던 거. 안 했던 거. 안 했던 거. 진짜. 우재님 지금 밑으로 제가 핸드폰 잡아. 왜요? 밑으로 핸드폰 하셔야 돼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복습해도 상관없는데 방송은 남잖아요. 핸드폰 꺼내놔. 핸드폰 꺼내놔. 이거 수상해. 지금 속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친 거 같은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깜짝이야. 좋습니다. 다시 할게요. 나 본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어쨌거나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실까? 계속 마시잖아. 마시지 말라고 해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 네. 이게 부끄러운 거요. 어. 내가 술을 마시고 뭔가를 했더니 부끄러워. 부끄러워.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부끄러우니까 술을 마셔요. 잊으려고.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잊으려고 술을 마셔. 그래서 또 마시니까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해. 그게 네. 부끄러운 짓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울 수도 없는 짓을 해야 끊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부끄러울 수도 없을 만큼. 네. 심각한 짓을 해야 그래야 끊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부끄러운 수준으로 해서 네. 못 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자가 돼가는 과정이 계속 그렇다. 음. 요거 했어요? 진짜로? 진짜 했어? 저 핸드폰 올려놨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 아. 진짜 이상하네. 침속과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건강에 적신호 혹시 지금 링거 맞고 온 게 조금 응. 약발이 떨어지고 있나? 아. 아. 이거 그러면은 제가 그냥 얘기했나보다. 그냥 이거. 이거. 이 내용의 플로우까지는 하진 않고. 씨. 근데 댁이 어디시죠? 택시를. 아니. 아니. 근데. 요 영상이 오래되긴 했어요. 네. 아니. 이게. 맞아. 이거 내가 우리 채널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 안 했는데. 할 리가 없는데. 그냥 한 번 더 하시죠. 하자 그냥. 네.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보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게 흐름이야. 한 거. 명작은 들어도 또 재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봤는지도 잘 몰라. 맞아. 그래서 다시 본다고 해서. 맞아. 달라질 게 없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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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아. 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때 들었던 거. 괴도 님의 한 얘기. 못하죠? 오케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엄청 다뤘잖아요. 네. 양자역학. 양자역학. 누가 봐도 다시 하는 거잖아. 맨날 해도 아무도 말 안 해. 자.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못해서 다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 과학이 문화가 되려면. 무기다 무기. 반복 소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과학이 무기로 쓰이는구나. 반복 소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냐면 저는 침속과 같은 음수를. 갑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나가면서 또 말을 했을 수 있어. 음. 하지만. 이거를 정말 좀 대대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어. 요거는 또 조금 또 다를 수 있다. 물론. 설명이 또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또 그럴 수 있다. 롤도. 단판 게임인데. 매. 게임마다 재밌어요. 맞아. 뽀뽀 한 번만 할 거요? 두 번에 좋잖아. 세 번 하면 더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밥 세 끼 먹잖아요. 응. 매일매일. 나 이번 주에도 강연. 여섯 개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는 발사체입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 하지만. 또 들어 또 재밌는 게 바로 발사체나. 오케이? 네. 가시죠. 가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 부끄러워서 마시다 보니까. 계속 마시게 되고. 무한 굴레 속에 빠져서. 알콜 좀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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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 네. 그러한 분들 특성이. 숙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부끄러워. 아. 네. 내가 잘 뭐 기억이 안 나고. 그쵸.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지.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네. 이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고. 숙취심이라고 저기. 네. 숙취심. 그리고. 불안감도 커. 내가 많이 마셨을 때 좀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을까.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많으면 술을 마실 수 있고. 술을 많이 마신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불안감이 커지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불안감이 커지고. 또 술을 많이 마신 부끄러워. 이걸. 근데. 진짜 좋은 핑계다 이거. 그러니까. 네. 아. 괜찮네요 진짜. 아니.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네. 내가 왜 마시는 줄 알아? 니가 내 속내를 알아? 응. 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니가 부끄러워 봤어? 그러니까. 난 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야. 하아. 니가 뭘 알아? 너 왜 이렇게 과음을 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야.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 보지마. 홀짝홀짝홀짝. 보지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하고 술 마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마시잖아.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런 거구나. 아유. 아유. 쑥스러워. 쑥스러워서. 그래갖고. 어쨌거나 이 부끄러움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긴 하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야 되잖아. 부정적인 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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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끄러워 하는 모습. 아. 네. 또. 팬이라가지고. 네네. 박부영씨. 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사라지면은. 네. 사실상 그건 긍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도태지 않았다. 저는 사회가 무너질 거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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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작은 규모 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 시절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뭉치지 못했다 다들 했던 거 맞다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잠시만요 댓글 중에 지금 박보영씨 사진이 떴는데 왜 주우재보다 롤 잘하시지 않아가 떠있죠? 근데 박보영님이 롤 잘하시지 않나요? 아 여기 있다 주우재보다 롤 잘하시지 않아? 아 저도 근데 우재님 롤 하세요? 아 롤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저는 우원박보다는 롤을 잘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을 보셨건 간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평점이 있고 그리고 티어가 있기 때문에 아 티어가 높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치마 세계관 안에서 어떤 공식적인 프로게이머 분이셨나가 티어를 매겨주셨어요? 그 티어가 어디신데요? 그 티어 말고 이 세계관에서의 티어 아니 세계관 티어 말고 실제 티어는 어디인데요? 점수로 제가 우원박을 앞질렀죠 그래서 우원박님은 이제 제 앞에서는 롤 언급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보다 못하시니까 아 제가 진짜 그 모바일 롤은 진짜 플래티넘인데 아 그거는 이제 사실 가짜롤 네 가짜롤이죠 가짜롤 정민이가 하도 가짜롤이라 그래갖고 저도 이제 못하겠어 가짜롤이죠 저는 이제 옛날에 롤은 실버까지 갔었는데 저도 뭐 실버까지는 그래요 지금 실버세요? 지금은 이제 플레이를 안하죠 아 플레이를 아예 안하세요? 이벤트에만 좀 참여를 하고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도 제가 내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참여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뼈오카이의 그 위대함을 또 느끼고 아 아 아 아 아이언이라는 지금 의견이 많은데요 아 아 그러니까 제가 티어 할 때 여쭤보니까 아 이제는 참여를 안해요 아 이제는 참여를 안한다 아 이제는 참여를 안한다 아이언은 아 그래서 아이언이구나 아이언은 잠시 발 담궜던 것이고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유사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더는 못봐드릴게요 정민이 브론즈 아니에요? 유사 실버 1 정도 저는 진짜로? 정민이도 그 얘기 하던데 정민이도 과거로 갔으면 골드인데 지금 이 아 지금 상향평준화에서 네 지금 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런 핑계 안 돼요 저는 그냥 지금 딱 냉정하게 제 실력으로 따졌을 때 유사 실버 1 정민씨가 유사 실버 2 그 정도 딱 그 차이 오 비슷하네요 그러면 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실버 2 한 실버 3 정도 정민씨는 저랑 그래도 갭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복습하는 차원에서 아 그냥 하시죠 신경쓰지 마시고 근데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오늘 또 시간도 좀 줄일 겸 네네 넘어갈까요? 그럼 부끄러움은? 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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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왜냐면 또 이제 막 그 탄력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네 왜냐면 이게 저도 기억이 났어 아 저는 근데 이거에 지금 괴도님이 뭔가 아 내가 했던 걸 하다니라는 그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필요 없는 부끄러움 근데 했던 거가 저 많이 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방송에서 했던 에피소드 아 뭐 조세호씨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지만 세호 형이 그 이제 에피소드를 잘 푼단 말이요 저는 세호 형 입에서 같은 에피소드를 스무 번 이상 들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 어쨌거나 좀 그럴때마다 재밌어요 약간 패션과 그럼 약간 그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반응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또 모으다 보니까 네네 조금 섞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는 과정이 좀 그래서 아 근데 전혀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 봤다 봤다 하시니까 지금 괴도님 톤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약간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됐어요 보영님처럼 처럼? 이렇게 했어 처럼은 비슷하다 할 때 처럼 보영님은 얼굴이 다 가려지는데 난 안되네요 처럼 처럼 처럼이랑 단편의 뜻을 보시면 이거 한번 3시간 차 한번 해보시고 보영님꺼 어쨌든 그래서 부끄러움 덕분에 구성원들이 뭉친 이유가 규칙을 정하면 규칙을 어겼다 어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리는거야 야 이러니까 그 결과 이제 외면 당하고 놀림 받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네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네 학교에서 규칙을 우리끼리 정해놓잖아요 어 남자는 남자끼리만 얘기하고 어 근데 내 친구 여자친구랑 얘기했다 엘레리 꼴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룰을 물론 이게 남자끼리 얘기하다가 좋은 룰은 아닌데 네 좋은 룰적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급식으로 우유를 마셔 네 근데 누군가 우유를 안 마시고 버려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야 얘 우유 안 마신대요 못 마신대요 이러면은 마셔 이게 결국 우리 몸에 조금 더 좋은 영양분을 주니까 네 우유를 마시기 싫은 아이들도 억지로 우유를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내 몸에 건강하고 네 우리 학교가 건강해지는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때는 유당불내증이 좀 처리가 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마시면 되죠 락토 네 락터프리 락터프리 네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들끼리는 네 뭐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진짜 채팅이 나왔지만 막 그때 어릴 때 어 여자친구랑 동네에서 친할 수 있잖아요 응 얘기만 하면 막 얼레리꼴레리 근데 그들이 참 그때가 거의 유일한 기회였던 걸 모르고 응 본인들이 이성과 대화할 수 있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도 좀 여성분들하고 대화가 좀 잘 통했어요 오 왜냐면은 남자애들이 네 말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어 어 어 친척들이 막 모여도 응 친척 형들하고 안 놀고 누나들하고 놀고 아 왜냐면은 형들은 그냥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누나들은 어쨌거나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저는 네 그렇잖아요 그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음 경상도 친구들이 그게 조금 더 심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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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이 좀 더 과묵하고 응 남자애들은 심지어 막 여자애들도 막 그렇게 막 막 살갑거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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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기억에 그래서 저희 때는 그게 좀 심했지 근데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응 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냥 그런 친구들도 점점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이게 아 이게 기본적인 평균적인 보편적인 특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개인 특성이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죠 나중에 되면 커가면서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계속 그룹을 만들게 되고 규칙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벗어나는 것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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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집단의 생존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는 네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진화를 해서 어 집단이 유리한 형태가 응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집단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장면을 딱 보면은 뭔가 좀 매력있는 느낌? 호감이 가고 어? 지금 네 이 장면이 뜨자마자 네 무슨 만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트위치 채팅장이 되게 그래요? 어? 활발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만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이상한 만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저도 아마 우리끼리 어? 이 만화? 이 애니 제목이 뭐지? 막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기 바로 올라올걸요 제가 그것만 봤어요 혹시나 또 이상한 게 있을까봐 네 요 만화를 딱 하고 19금인가? 어? 19금 아니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말 아니죠? 이거 애니메이션 제목이 뭘까? 그러게요 와 이거 아는 사람 한 명 나타나면 지금 완전히 영웅인데 그죠? 완전 그냥 여기서 유일하게 딱 아는 사람 완전 진짜 성 아랫마을이래요 성 아랫마을 아랫마을 무슨 뭐 그런 분들인가 본데 아랫마을을 사실은 성 아랫마을 성이 있고 밑에 이제 마을이 있나봐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이악 물고 트위치에선 그 얘기를 안하네요 제목을 아 그래요? 이를 꽉 물고 얘기를 안하시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 아랫마을 성이 그 성이 아니라고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확인 잘하고 가죠 19금은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봤어 그거는 확실히 확인하고 가죠 네네네 왜냐면은 너무 공식적인 그런 글에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갖고 네 오히려 현대로 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네 약간 실수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어 이분도 약간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 잘 안 돼서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니까 오히려 호감이 갑니다 호감이 매력적이잖아요 네 신뢰도가 올라가고 아이고 실수했네 우리가 좀 도와주자 반대해지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뭐 남성이나 여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호감을 느끼고 보듬어주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왜냐면 네 되게 완벽해 보이고 되게 냉철할 것 같고 너무 그 뭐랄까요 진짜 차가울 것 같고 하는 사람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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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딱 나오죠 허당 모습 네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 제 취향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취향은 그 네 좀 달라요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거를 좀 좋아하시나봐요 그래도 저도 이제 취향이 아 그러니까 상당히 네 좀 아 제가 부끄러워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아 부끄러운 모습이 호감이 된 현대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투고 보는 거 자체가 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아니다 이제 좀 생산적으로 가서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아 그럼 보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죠 부끄러우세요? 아니야 안 본다니까요 네 부끄러워하는 보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거를 부끄러워 침투부를 보는 거야 침투부 침투부 아 저는 저는 심지어 침투부 원본 박물관을 본다는 거를 방송에서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저도 저도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침투부 원본 박물관 듣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거니까 음 그리고 뭐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사실상 1부의 막바지로 갑니다 오 패션인데요 패션과 사실 패션과 관련된 과학을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하다가 어 어 좀 걷어낸 이유가 네 이게 사실은 너무 학습으로 간다 아 소재나 기원이나 맞아요 네 이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토크하기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패션학 개론을 교양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전문가시고 아니 저는 이제 제 제 메이저는 공대인데 음 교양으로 그 패션학 개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많이 기본적으로 뭐 색감이라던지 뭐 이런 것들 다 또 심리학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패션학 개론으로 본 패션은 제가 재밌어하는 패션 쪽이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 여기 뭐 커프스의 종류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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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카라의 종류 무슨 뭐 부위별로 돼 있잖아요 되게 그런 종류 외우는 게 되게 많고 막 이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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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노벨 월필즈 오 노벨 프라이즈 프라 아 노벨 월필즈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의미가 아닐까 네 가시죠 그래서 패션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 중에 제가 이제 음스로 모아 놓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음스 오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고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오래된 음스인 게 이 날짜를 보세요 2022년 6월 14일 그리고 사이트를 보세요 아 카페 때네요 카페 시절 네이버 카페 시절 진짜 오래된 음스죠 괴도님 머리카락 길이가 조정되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괴도님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머리카락에는 신경이 없는데 머리 길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느 길이에서 잘렸는지 어떻게 알고 길이가 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아 아 이게 한 사람 몸에서 난 털이지만 머리카락과 눈썹은 길이가 다르죠 그러네 네 얘네는 한계가 빨리 오고 얘네는 계속 기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썹을 안 깎고 계속 길러요 네 그런다고 머리카락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긴 눈썹이 있긴 있어요 그죠 아 귀에서도 하나씩 있어요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그거는 일종의 약간 돌연변이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길어지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보통은 길게 자라지 않습니다 네 무도산가 배추도산가가 엄청 긴데 그래서 이렇게 길죠 이렇게 실제 돌연변인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카락이 일종의 수명이 있다 보니까 네 일정 주기가 지나면 이게 저절로 빠집니다 아 무조건 빠져요 네 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지다 보면은 관리를 정말 잘하면은 얘가 1에서 2미터까지도 길어져요 근데 이게 한계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네네네 엄청 긴 분들 계시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기네스북에 올라서 머리카락이 막 몇 미터야 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유 씨 뭐 별것단인거 나도 그럼 기르면 기르지 내가 귀찮아서 안 하지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돌연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네 그래가지고 그 그분들은 이제 그게 무한하게 길러질 수 있는 어떤 돌연변이 인자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뭐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 먹방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 먹는 양이 약간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완전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과거로 갔으면은 정말 저주받은 능력이죠 그렇죠 배고픈 시절에 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 쪽으로 이제 그렇게 오시면은 그쵸 되게 많이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에서 2미터가 한 개인데 어? 이거랑 근데 패션이랑 패션적이지 않나요? 뭔가 네 이분이 이제 기네스에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인도의 라푼젤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기네스에 오른 이유는 그 이분은 이제 오른 부문이 10대 부문이에요 10대 부문 10대 중에서 네 인도 구자라트에 살고 계신 17세입니다 닐란시 파텔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 10대 부문에서 기레스크브 기록을 갖게 된 게 2018년 11월 어? 가우나 씨 의상이 필요 없겠네요 어? 저걸로 들을 수 있겠죠 네 저 당시에 머리 길이가 170.5cm 와 실제로 2미터가 안 돼요 저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분의 키가 170이 만약에 안 된다면 키보다 긴 거니까 그쵸 제가 볼 때는 170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관리만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기르기만 하면 무작정 길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분이 6살 이후로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어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 6살 이전에도 한 번도 안 잘라서 더 길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6살 때부터 뭐 자를만한 게 나왔겠죠 아쉽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에 190cm에 도달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자기 기록 경신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긴 머리를 관리하는 이 비결을 집에서 만든 수제해 오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릴까요 이게 사실은 이 머리카락들이 이미 다 맛이 가 있는 거예요 끝이 다 막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죽은 애들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살아있진 않으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발을 할 때 아프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죽어있는 애들이 밀려 나오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손톱처럼 손톱처럼 손톱도 죽은 애들이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어머니가 일단은 굉장히 꿈이 기네스에 기록을 올리는 거 그게 왜 꿈일까 기네스북에 자신의 딸의 이름을 올리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수제 오일도 비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집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저 머리 관리를 근데 저는 그 수제 오일 그게 그게 진짜로 효능이 그렇게까지 있으면 사실 대기업보다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일이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느냐인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머리 기르는 걸 목적으로 하진 않다 보니까 제가 그럴 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거나 저분이 그 아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기를 알려서 행복하고 저분 공부할 때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팅을 좀 해 주세요 뒤로 아 공부할 수 있게 정리도 해 주시고 네 대단하십분이죠 근데 왜 그런 아니 저 또 너무 T적 아니 또 패션적인 마인드로 아 패션.. 이거는 패션적인 그 마인드 패션도 F구나 아예 그 저는 T적인 마인드만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 네 저게 이제 기네스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그 어 어떻게 보면 뭐 허상의 그 명예 오 재미죠 재미 재미 사실 뭐 큰게 없으니까 머리 말리는 데 30분 걸린대요 그리고 빚는 데 1시간 걸리고 저게 저렇게 근데 이분이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릴텐데 네 이분이 10대 부문이잖아요 이분이 있습니다 오우우우우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라푼젤 어 만델라씨 땋은 머리 길이 28m 아까 그 친구와 많이 다르죠 창훈이 28m? 네 네 외출할 때 머리를 돌돌 말아 포대기에 넣고 다닌다 그러니까 왜? 네 기네스 샴푸를 한번 머리 감을 때 샴푸 6통을 쓴대요 젖은 머리를 말리는 데만 이틀이 걸리고 네 이분은 30년 전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2009년 세상에서 가장 긴 땋은 머리로 기네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지금 남편도 머리 때문에 만났대요 아 축하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남편분이 긴 레게 머리를 찾다가 이게 보통 길어야지 이게 말도 안되 길잖아요 그 남편이 그냥 한눈에 반한거야 와 나는 긴 레게 머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길다고? 예를들어 뭐 나는 뭐 반했어 반했어 내 이상형이 키가 160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2미터 60이라고? 막 이런 느낌이었죠 되게 신기하죠 날이 갈수록 이상형의 깊이가 커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내에 대한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 머리카락 무게가 18kg이래요 와 그래서 이제 목뼈도 어긋나 있고 척추도 위험하고 온몸이 마비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본인에게 사랑도 가져다 주고 본인의 명성도 가져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 얼마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이 척추랑 이제 허리 같은 걸 좀 지키려고 아 그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것은 그대로 둔채로 운동과 그쵸죠 자르지 않고 내가 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하겠다 아 대단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나갑니다 네 이제 이런 긴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눈썹과 머리카락 음 그러면 길이가 왜 다를까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뭐 그거 아닙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그 털이라는 게 어쨌든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네네 우리를 다가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뇌가 요기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스내부가 요기 있으니까 여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길고 작용을 좀 많이 하는 거고 뭐 이런데나 이런데도 털이 있는 이유는 다 각자 있잖아요. 그만큼만 필요한 거지.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유인원 분 같은 사진들을 보면 되게 털이 많잖아요. 거기서 점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데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눈썹은 짧고 머리는 길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뇌를 보호를 해야 돼서 머리가 길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없으시면 어떡하냐 아 없는 분들은 태양권으로 보호한다고 아 공격이 들어올 때 이렇게 음 근데 태양권은 사실상 오류가 많은 표현이긴 해요. 태양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보다는 달에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에 태양권이라고 하면 태양은 빛을 내는 거고 스스로 발광하잖아요. 그렇죠. 태양권 그래서 오히려 달권 달권 월권 뭐 이게 맞아요. 월광권 반사 아니면 반사 반사니까 대반사 크리링이 실제로 광원이면 태양권이 맞는데 360도 반사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니까 월권 이게 맞죠. 이런 거는 좀 오류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에서 어쨌든 실제로 반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피부 표면 그럴 수밖에 없죠. 피부 표면 중에서도 굉장히 매끈한 편이라서 그 리모콘 빛을 반사시켜서 리모콘이 적외선이 나가거든요. 리모콘 빛을 반사시켜서 예를 들어 뒤에 아무도 없으면 리모콘을 뒤로 했을 때 TV가 잘 안 켜지는데 그죠. 뒤에 이제 어떤 분이 월광권을 쓰시고 계시면 뒤로 해도 TV가 잘 켜져요. 그럼 집에서도 이런 놀이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채널 변경 막 이렇게 했을 때 팟! 이렇게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런 뭐 이거 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왜 눈썹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를까 이거를 2017년에 연구를 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부위마다 털의 길이가 다른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쥐의 털의 길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그룹의 기능을 규명한 거죠. 어 단백질이 결정을 하는 거구나. 단백질이 이걸 결정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연구진 아 지금 탈모 얘기도 지금 이 빌드업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연구진이 쥐의 등 배 턱 머리 이런 몸의 각 부위의 털이 자랄 때 차이가 있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모낭에서 털의 길이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단백질 그 다음에 성장을 저해하는 신호전달체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확인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있고 성장을 저해하는 단백질이 있고 이거의 신호전달체계에서 단백질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귀는 쥐는 온몸이 털에 쌓여있는데 귀에는 털이 없어요. 귀만 없어. 귀에 털이 있으면 잘 안들릴 거 아닙니까. 그 남반사 소리가 들어오면서 그쵸. 아 네 지금 잠시만요. 이거 잠깐 질문이 하나 있네. 산님이올시다님이 말씀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전자가 원자 줄 도는 힘은 무한동력인가요? 어 잠시만요. 그 우리 산님이올시다님 네. 왜 지금이랑 관련 없는 질문을 이게 또 그러면은 또 길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돈까지 드리면서 그럼 짧게 요건 짧게 칠게요. 왜냐면은 요게 지금 2천원 정도의 도네이션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 이거는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어. 자본주의로 가야죠. 자본주의. 아 딱 2천원치. 그럼 제가 해도 됩니까 대답을? 어어 해주세요. 그 질문이 그거였죠. 어 개드님 말씀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전자가 원자 주의를 도는 힘은 무한동력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냐 아냐 안 됐네. 이게 2천원치. 아냐 아냐 2천원. 그거는 이거는 100원 100원. 100원어치. 2천원을 해줘야지 2천원. 2천원 해도 돼요? 할까요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까요? 2천원만 해줘요. 2천원만. 이게 실제로 보세요. 지금 전자가 원자주의를 돌고 있잖아요. 이게 동력이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건 일단 동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2천원치에요. 이게 2천원치입니다. 오! 5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아 이걸 해야 된다. 5만원 들어왔잖아. 이걸 해야지. 2천원은 여기까지인데 아 이거 잠시 이거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되는 게 이것도 나중에 이 영상 가지고 또 뭐 도네를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실까 봐. 왜냐하면 우리는 저걸 못 봤기 때문에 진짜 오해하실까 봐 우리가 진짜로 그냥 이게 보였어요. 이게 딱 보였어서 근데 이게 또 일종의 이거를 연구비라고 생각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일종의 좀 시청료를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딱 설명을 5만원어치로 왔어요. 5만원어치로 주시죠. 일단은 질문 자체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원자의 모델들은 그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그렇죠. 구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과거에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델이죠. 모델. 네. 우리는 그때 마치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서 전자가 그러면은 이 도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과 이론적인 증명을 해봤더니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 궤도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다이나믹스 운동역학으로 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핀 같은 경우 전자 갖고 있는 스핀 뭐 스핀이 뭐 몇이다 뭐 1이다 뭐 2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팽이가 도는 것처럼 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전자가 뭐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자가 돌고 있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스핀이라는 거는 질량 같은 개념이에요. 야 너 질량이 몇이야? 1kg입니다. 너 스핀이 몇이야? 4만 6천 원 뭐 2분의 1입니다. 4만 7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제로 도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 5만 원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적이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기를 우리가 아는 그 모델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신 질문이니까 맞아요. 잘못 아실 수도 있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력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간단하게 2천 원어치 답으로는 동력은 아니다. 왜냐? 돌고 있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가시죠. 가겠습니다. 쥐의 귀에 털이 없죠? 쥐의 귀에 털이 나지 않는데 이게 털 생장을 억제하는 신호에 관여하는 단백질 이게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귀 쪽은 이제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좀 많이 영향을 주고 배나 턱수염 이런 데는 털이 자라는 속도를 빠르게 즉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랑 관련된 단백질의 양이 많다 보니까 털 성장이 촉진되는 것이다.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강성균님이 없애는 건 되는데 자라게 하는 건 왜 안 되나요? 그러게 그래서 연구진이 이러한 신호 단백질들을 조절을 하면 주위의 각 부위의 털을 길거나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요? 네. 그게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근데 표현이 이렇게 해도 되나?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있어야 길든 짧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일단 털이 나는 부위에 성질을 접근을 한 거야. 아 얘네가 단백질이 뭔가를 촉진하거나 뭔가를 억제하는구나. 그러니까 눈썹은 억제를 하고 머리카락은 촉진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 털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잘 연구가 되면은 탈모 부위의 성질을 좀 규명하거나 탈모 진행 정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의 머리카락과도 관련된 연구들에 좀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 탈모 연구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짜 매년 이렇게 나와요. 뭐 드디어 실마리 찾았다. 그 기사를 매해 보는 것 같아요. 매해 나와요. 희망고문을 매해 매해 보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 이걸 진짜로 할 수 있는 연구에 성공을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노벨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죠. 노벨상은 세 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해 나오는 그 기사를 열어보면 늘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위에 등에 있는 털이 뭐 1cm가 더 작았다. 근데 우리 머리에 있는 털은 쥐의 등에 있는 털이 아닙니다. 그렇죠. 즉 쥐만 자꾸 탈모를 해결하고 있어요. 쥐는 쥐지. 네. 쥐 쪽에서 상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쥐를 이렇게 도와줘봐야 그 쥐들은 그래도 탈모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도 조금 좀 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또 넘어 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쥐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살이 더 빠질까요? 아니면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이 적응해서 살이 찔까요? 어허 이것도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어 일단은 이거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게 뭐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없어요. 그죠?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우면 떨잖아요. 떠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몸을 떨어서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 떨잖아요. 맞아요. 소변 볼 때 떠는 게 소변이 나가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건데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열을 내려고 그래서 이런 떠는 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영은 아닐 거라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살이 빠질 것인가 혹은 정말 추운 지역에 오래 살면 내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더 찔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분 과체중인 분 비만인 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위에 자주 노출되면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살 빠져요. 추우면 근데 채팅창에 기분 나쁜 채팅이 하나 있는데 뭐죠? 저는 항상 추운 거냐고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실험을 할 때 네. 마른 사람은 안 해줘요. 아 왜 안 깨져요?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실험을 해. 왜 안 깨져요 우리? 마른 사람들은 이미 훌륭하다 이거예요. 너네는 뭐 괜찮잖아? 아닌데 안 깨지는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마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마른 게 좋아요. 비만이 좋아요. 저는 저는 마른 거를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 날랐다 놀리고 이래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마른 걸 좋아합니다. 저도 얼굴 크다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얼굴 크다고 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괜찮아요. 아 이유가 있으세요? 크다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멀리서 잘 보여. 잘 보여서? 친구들도 빨리 알아보고 어 멀리서 딱 보고 와 근데 가끔 가다가 누가 어 걔더니 얼굴 작으신데요? 기분 나빠? 그러면 또 기분 또 좋아. 어 이러나 저러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네요. 크다? 어? 나 커서 잘 보이는데 작다? 어? 작으면 좋지? 이런 느낌. 어중띠데요? 좋은데요? 왜죠? 이렇게 가야 돼요. 말랐다? 나 말랐는데 나 좋은데? 어. 뚱뚱하다? 안 뚱뚱한데? 아니죠. 나 뚱뚱한 좋은데? 뚱뚱해서 좋은데? 아 그러네요. 보온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배에 이렇게 껴서 보관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하면서 컷뚱도 작아도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한 금정. 어쨌거나 15분 동안 추위에 노출을 시키면 1시간의 운동 효과를 봅니다. 아 떠는 걸로?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좀 추운 곳에 좀 추운 상태로 나가면 와 나 완전 운동인이었네? 그렇죠. 완전 운동인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종국이 형 같이 살고 있었네. 진짜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 진짜. 보시면은 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래요. 여름에는 살이 너무 잘 빠지는 느낌이야.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땀이 안 나니까 좀 체지방이 붙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그냥 느낌이다. 실제로는 추운 겨울에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훨씬 살이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땀이 나가는 거는 수분이 빠지는 것이지 지방이 연소되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겨울 시즌에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 시즌에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운동 효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조금 쌀쌀할 때 하는 게 좀 더 운동 효과가 좋고 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려고 근육이 떠는데 이게 칼로리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요. 네. 추운 겨울이 여름보다 기초 대사량이 10%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잘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매일마다 남성은 121 칼로리를 더 소비하고요. 여성은 70 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 기억에 보통 겨울 시즌되면 조금 살이 오르지 않나요? 그건 이제 운동을 더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안 하고 더 많이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추우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배고프고 더 암튼 움직이고 이러니까 게을러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저도 얼마 전에 얼마 정도 아니지 어제 그점만 해도 이게 여름에는 자다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려고 이제 일어나면은 에어컨을 틀고 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름에 그쵸. 그냥 비교적 상쾌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름에 근데 겨울이 되니까 전기장판을 틀고 자잖아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몸이 안 움직여.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녹아 녹아. 네. 더 게을러지고 아침에 더 힘들어지고 녹진 않지만 실제로 네. 와 또 겨울에 맛있는 게 많아요. 어제 저 호떡 붕어빵 계란빵 다 먹었어. 어? 다 빵만 드셨네요? 어. 이게 다 다 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호떡 계란빵 붕어빵 붕어빵도 진짜 맛있게 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는 가면은 막 붕어빵 하나만으로 극락을 맛봐요. 저는 그렇게 꼬리 저 꼬리부터 먹거든요. 꼬리를 물었는데 바삭한 다음에 안에는 살짝 누르면은 그 단팥이 삭 아니 그 단팥을 감싸고 있는 그 반죽에 약간 쭉 올라오는 그거 있죠. 살살 쫀득쫀득한 그 반죽과 단팥 그게 딱 밸런스가 맞을 때 그게 맛있거든. 또 팥이 너무 들어가도 안 돼. 맞아요. 팥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중간 반죽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맛있거든. 아 맛잘하리니까 제가 제가 이제 붕어빵도 유명한 집들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집들은 오래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유명한 저기 옆 근처에 또 유명하신 분 계셨는데 그분도 진짜 한참 잘 먹었는데 어느새 이제 성공하셔서 다른 데로 가시고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지하 그 식품 코너에서 당연히 뭐 그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가격보다 높지만 왜 백화점용 붕어빵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정형화된 붕어빵 고급스럽게 붕어빵한 코처럼 생겼는데 좀 작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아 근데 그거는 또 너무 고급진 느낌이라서 근데 그것 중에서 엄청 맛있는 걸 찾았는데 아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먹고 다시 갔더니 그게 팝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없어졌더라고요. 아 유명한 집인가 보다 그거는 그랬나 봐요. 제가 또 맛잘할 제가 맛을 워낙 또 좋아하니까 아 추울 때 운동하면은 심혈관 질환 안 좋으신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차피 운동 안 해요. 아 어차피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추운 겨울에 15분 정도 나가면은 한 시간 운동 효과라고 했죠. 요게 실제로 그 호주의 시드니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몸이 떨리는 추운 곳에 10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한 시간 운동 효과다. 이 말 하잖아요. 추운 곳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15분 안 나가요. 그래도 뭐 근데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처럼 안 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간단한 그 방법이 있는데 왜 찾으려고 할까. 근데 뭐 진짜 소식하시는 게 되게 몸에 좋죠. 장수의 비결 계속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 남았죠? 이제 거의 막 빠져요. 요거 끝나고 이제 좀 간단한 거 준비를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많이 안 해갖고 아쉽게도 이제 침소과는 벌써 끝이 납니다. 준비를 안 했다고요? 네. 그래서 크게 많이 준비를 안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패션 제안 어 우재님이 또 패션을 좀 잘 하시잖아요. 뭐 네.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한번 어 패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태양계 행성들이 네.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세일러문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태양계 행성들의 특성을 좀 본따가지고 네. 패션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은 수성 패션 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느낌은 네. 어둡잖아. 네. 어둡고 약간 좀 건조한 암석 행성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을 뭐 약간 좀 부하게 입거나 디자인적으로 하던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담뱃빵 좀 난 것들은 달 크레이터 크레이터 달의 표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플라우풀 이렇게 들고 목성 어 토성 아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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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분장쇼를 매주 하기 때문에 어 좀 특색이 있는 행성이면 좋겠는데 뭐 사실은 제일 재밌는 건 태양이긴 하죠. 태양 음 근데 진짜 모자나 뭐 약간 양말이나 이런 걸로 코디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진짜 만약에 이제 좀 과하다 싶으면은 네. 진짜 심플한 거는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 지구는 제안드리는 게 요거 근데 지구 패션은 많아요. 어 요 패션 이거 창백한 푸른 점 패션 지구 패션은 많아 근데 지구 패션은 창백한 푸른 점 패션은 없어 요건 없죠. 이건 참신하죠. 요건 없지. 약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한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의 완성은 심플이라고 보거든요. 심플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한 한 도트의 저 창백한 푸른 점 같은 걸 형상화해가지고 실제로 요 선 같은 경우는 요게 그냥 카메라 노이즈에 가까운 노출이에요. 태양빛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태양빛이 오죠? 이거는 카메라 노출 네. 그냥 에러라고 오십니다. 에러 노이즈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명장면을 만들어냈어. 마치 태양이 빛을 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딱 이렇게 태양계 횡성 시작한 다음에 우재님은 창백한 푸른 점 패션으로 딱 가는 거지. 점 하나 딱 찍어갖고 멋있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옷에 점 하나로 딱 푸른 점 하나로 딱 그러면 이제 다들 와서 돌돌이로 이렇게 뭐 묻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그때 내가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뭘 하느냐 차 칼세이건의 명대사를 읽어주면 돼요.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길어요. 아 길어요?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과 탐험과 모든 교사 모든 타락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침착맨 주우제 모든 최고 지조자 인간의 역사상 성자와 죄인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같은 점위에 살았습니다. 이 뒤가 중요해요. 이 뒤는 제가 어디 가서 잘 안 했는데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자세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희미한 파란 불빛 안에서 그 빛을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주 어둠 속에 외로운 얼룩일 뿐입니다. 이 광활한 어둠 속에 다른 어딘가에 우리를 구원해줄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암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 같은데요.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못 쉬었습니까? 이벤트를 하고 또 술을 마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교훈을 주는 거죠. 난 늘 술이야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렇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이 이 우주에 동떨어진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이 먼지만한 한 점에서 그럼에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외롭지만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다.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패션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한 점에서 예쁘게 하는 거.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좀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우리끼리 서로를 보듬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죠. 너무 많아요. 주변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보듬어야 돼요. 보듬어야 돼요. 무조건. 침착맨 보듬었어요? 보듬었어요? 저 보듬어요. 침착맨도 정말 잘 보듬잖아요. 침착맨도 보듬죠. 잘 보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막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인간이니까 내가 직접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간접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냥 내 기분이 그날 안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럴 때 이 창백한 푸른 점 이걸 떠올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왜 그런 행동 대신에 누군가를 보듬어야 되는 존재라는 건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심플하게 줄여드릴게요. 더 좋게. 제가 저 옷을 입고 어디서 멘트를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딱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저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서로 보듬어주세요. 저 옷을 입고 아시겠죠? 데브스 플랜에서 많이 보듬었습니다. 어 뭐 묻었다. 탁 탁 치면서 그죠. 우리는 그저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란 말이야. 이렇게 너 옷이 뭐야. 그러면 내 옷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야. 패션이 뭐가 중요해. 네. 언행 부릴치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종교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종교에 굉장히 또 순기능들이 또 있죠. 네. 이렇게 침 속과가 어디 보자. 끝났습니다. 아 원래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한 10시까지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또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못해갖고 너무 짧은데 언제 봐요?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이렇게 끝나면 아 오늘은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어. 월드컵 미연시 출출하니까 뭐 뭐 좀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뭐 메뉴를 좀 볼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 아 좀 짧으니까 아쉽긴 하네요. 이게 딴딴딴 뭐 먹죠? 뭐 뭐 드실까요? 아 제가 시킬게요. 제가 시킬게요. 아 제가 시킬게요. 뭐 드실래요? 뭐 먹죠? 잠깐만 제가 잘 시켜. 아 또 자 치킨 말고 뭐 좋아하시죠? 어 밖에서 시켜주신다는 소식인가요? 아 그러면 메뉴를 저희가 아 이걸로 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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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메뉴를 저걸로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아 케이스 좀 약간 또 약간 부끄러움이 또 세상을 또 케이스를 되게 급하게 뺏어주시는 거 보니까 케이스가 좀 귀여운 거 귀여우신 건가 보다 아까 그 부끄러워던 성 아랫말 케이스 아니까 그건가? 그거일지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어디보자 아 다 맛있겠는데 혹시 너무 늦어서 야식을 먹게 되면 야식은 제가 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 말만 안 먹을 가능성도 높고 저는 원래 하루에 한 끼 반 정도만 딱 먹겠거든요 이게 오늘은 저의 마지막 끼니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치킨 아까 먹었으니까 아 그것도 아까 치킨도 먹었네 닭강정을 먹었습니다 치킨 먹어야 되는데 저는 치킨 먹어야지 좀 힘이 나는데 12시가 넘으면 리셋이라고요? 네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죠 아 내일 스케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끝났어요 오늘은 스케줄 없어요 그래도 저는 내일 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내일 아침이라 아무 문제 없어요 새벽에 뭐 없어요 잠 스케줄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근데 수면 스케줄 원래 내일 내일 이제 뭐 해야 될 게 내일 이제 랩 미팅도 있죠 안 될까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강연을 갔다 와서 바로 랩 미팅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 울어 이거를 원래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싹 준비해놓고 와서 진짜 가기만 하면 돼요 내일 강연 내일 랩 미팅도 자료 지금 다 검토했고 그래서 진짜 내일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뭐 새벽에 뭐 없어요 뭐 먹을까요? 아 다 맛있겠다 보통 이동 간에 주무시나요? 보통? 저 집에서 자죠 아까 링게를 맞을 때 좀 잤어요 아 그럴 때? 링게를 맞을 때 한 시간 자니까 어 깨운하더라 진짜 아 그런 게 진짜 깨운하죠 네 아 새벽에 왜 뭐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도 뭐 촬영하는 게 꽤 많았어가지고 아니 진짜 12시 반에 촬영 시작한 적도 있어요 밤 12시 반부터 하자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가져올까요? 뭐 전 중식만 아니면 됩니다 아 중식 안 좋아하시는구나 안 좋아하시다기보다는 중식 먹으면 그렇게 더부룩해져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보자 아 다 맛있게 써서 선택을 못하겠네 근데 뭐 좋아하세요? 주로 저요? 저 사실 뭐 좋아하세요 보다는 뭐 싫어하세요가 이제 대답하겠죠 뭐 싫어하세요? 그렇게 버섯, 가지, 비린내 나는 것들 각종 채소들, 나물 아 그러면 뭐 거의 다 잘 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 빼고는 다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 잘 드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혹시 고기 같은 거 싫어하실까봐 고기 좋아해서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죠 분식을 제가 어제도 먹었단 말이죠 떡볶이랑 떡볶이랑 김밥을 먹었단 말이죠 어제도 저도 어제 카페 떡볶이 먹었습니다 그 아주 특유의 카페 떡볶이 그래요? 카페 떡볶이? 카페에서 파는 떡볶이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컵으로 오고 일단 거기에 소세지, 떡 컵볶이, 컵볶이 어묵 이렇게 해서 컵치킨 족발보쌈 종류가 아니면은 아 고민된다 이거 진짜 추천을 받아볼까요? 추천 햄버거가 많네 햄버거가 사실상 가장 건강식이죠 햄버거 완전식품이죠 건강식이죠 건강식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강식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삼계탕 뭐 보양식 말고 건강식 뭐 한식 뭐 아니면 막 뭐 그런거 하잖아요 응 뭐가 있지 되게 맛없는 건강식들 근데 메뉴가 이제 너무 좀 이제 좀 한계가 왔나보다 참신한게 별로 없는거 같아요 그죠? 샐러드를 건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어 진짜 지금 건강을 걱정해야되는 사람한테 샐러드 드실래요? 햄버거 아 그거 안돼 그거 안돼 진짜 샐러드는 저는 진짜 그럼 무조건 햄버거죠 그럼 무조건 햄버거죠 저는 샐러드는 너무 힘들어요 네 음 햄버거 훨씬 건강하지 맞아 샐러드 드실래요 아 맛있겠네 안 땡기지 뭔가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진짜 고민이 많아요 이런거 딱 고르실 때는 고기쪽으로 일단 정할까요? 그러면 육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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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고 육류 찜닭? 찜닭 아 저희도 닭을 먹었는데 또 그러니까 닭을 드셔가고 찜닭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렇다면 당군형님 오시면 메뉴 잘 정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당군 당군형님은 다 싫은건 싫다고 다 하시니까 돼지 돼지 검색 아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돼지 뭐 구워서 보내주는 이런 느낌이네 어 메뉴 돼지 쓰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돼지라고 종류 종류를 보려고 돼지 근데 중식은 좀 별로 셔갖고 뭐 일단 국밥류도 있구요 아 국밥류 돼지국밥을 먹고 먹었어요 그리고 뭐 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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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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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자 드실래요? 피자에 뭐 살짝 고기가 얹어지는 피자 좋아해 그것도 뭐 고기는 고기니까 응 피자 피츠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 피자 이런 것도 고기니까 그래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게라도 섭취를 하면 되니까 고기는 피자는 피자는 피자스쿨 맛있는데 피자스쿨 아 피자스쿨 최고죠 맞죠 멕시칸 바이트 좋아합니다 피자스쿨 음 저는 그거 그 아 그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피자스쿨에 그거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름 좀 긴 거 인상준 피자? 아냐아냐 기억이 안됩니다 치킨 렌치를 맞았죠 단군 단군 형님이 얘기가 잠깐 나와서 네 제가 뇌가 그쪽으로 잠깐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왜요 왜요? 아 말장난 아 아 워낙 또 고수시니까 단군 형님 아 고르기 힘들구나 이거 맨날 치킨만 골라봐가지고 족발할까요? 어 족발 좋으세요 족발 가시죠 족발 족발? 아 이거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맛있어? 네 여기가 깔끔해요 왠지 맛있어 보여 이게 이제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어 굉장히 깔끔하게 옵니다 깔끔하게 족발이 양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족발의 그 가격이 아니야 어 왜 저렴하지? 아마 들어가면 추가 막 이런게 아 그렇겠구나 일반 양념 마늘 뭐 요런 걸로 반반 아니면 삼 삼 근데 마늘 양념 반반 일반 마늘 마늘 매운 양면 세 가지 보다는 이걸로 매운 거 잘 드세요? 저요? 뭐 먹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맛있게 너무 매운 거 잘 저거 잘 못 먹는데 제가 또 킹뚜껑을 먹어본 사람이라서 아 어? 양이 진짜 엄청 작은가 봐요 뭐 없어 이게 다야 음 그쵸? 엄청 쪼그마나 본데? 야 이거 그거 딱 그 한입 크기로 먹는 건가 보다 이게 아마 순살 족발이고 여기에 이제 이런 추가가 있을 거예요 막국수 같은 거 막국수나 이런 거는 다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니까 이거는 거의 고깃값이라고 봤을 때 보면 되니까 아 그래요? 싼 게 아니죠 그런가? 그러면은 이걸 이걸 할까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야채는 뭐 야채 드세요? 저요? 여기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은 새우젓 쌈장 저는 새우젓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 쌈장? 쌈장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 해야죠 리뷰 뭐 할까요? 아 근데 리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리뷰 쉽지 않나 지금 상황이 그러면 리뷰는 일단은 못하는데 거짓말 할 순 없으니까 리뷰 해 주실 수 있나? 리뷰 하십니까? 아 리뷰 여기다가 하죠 아 여기서 리뷰? 그럼 얘네 근데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 영상 리뷰 더 큰 걸 주는 건데 그니까 근데 이거 모르니까 그쵸 아 더블 갈릭 바베큐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더블 갈릭 바베큐 아아 피자스쿨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그 매운 양념 이거 하나 추가할까요? 미니족을요? 어때요? 미니족은 뼈가 있는 건가? 그 뼈만 있는 거 아 그만 돼 그만 돼 그 다음에 마콕스? 마콕스 추가하면은 양이 괜찮을걸요 그럼 마콕스? 네 두 배? 네 두 배 두 배 두 배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삼촌으로 두 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고기가 적을 거 같은데 이런 거 하나 주요 수먹밥? 아 좋다 좋다 또 뭐 있으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가보죠 그러면 저를 되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콜라? 아 콜라 다 있다 그쵸? 그러면 콜라는 됐고 됐다 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조금 드시나? 진짜로? 할인 쿠폰 써줘야죠 그니까 근데 아마 그 또 우리가 고르는 거를 무조건 우리 여기 우리 동료 침착맨님의 동료분들이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는 저희가 먼저 골랐고 이제 또 고르실 거예요 근데 우재님 새 오빠 잘 드시던데? 제가 봤을 때 어 이거 결제 비번이 어 잠시만 아까 뭐 줬는데?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 바로 돼요? 어 됐다 근데 이제 저번에 우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잘 드시더라고 저희가 그 맛집도 한번 가고 아 후리스 아 후리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온도가 딱 좋아서 후리스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도 사람들이 제가 먹는 게 방송 그 컨셉이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실제로 잘 드세요 엄청 네 잘 드시죠 근데 같이 영등포에서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제육볶음도 시켜먹고 거기 진짜 맛집이었잖아요 밥도 반그릇이나 먹고 맞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네 강남순 찍을 때 좀 한번 리뷰를 좀 부탁하시는데요 거기 이제 먹는 씬이 나오거든요 먹는 씬 제가 우거우거 엄청 많은 양을 막 푸드파이터처럼 먹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보통은 드라마가 한 씬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테이크 맞아 맞아 여러 번 찍죠 바스트로 한 테이크 풀샷으로 한 테이크 오 이렇게 찍어요 근데 그 씬은 거의 한 테이크로 끝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 드셔서 감독님도 아니요 감독님도 저를 잘 알아서 그 이트 삼트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아 못 먹을 것이다 한번에 좀 이렇게 좋다 좋다 배려를 또 해주셨죠 궤도님 활약하지 마시고 우재님 받아주세요 제가 무슨 소리야 오늘 거의 활약을 안했는데 약간 해석을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제가 이따가 족발 오면 또 보여드리면 되니까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오늘 거의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언제 시작했어요? 어 저희 지금 이제 한 5시간 됐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벌써 꽤 지났네 생각보다 그래도 저희 뭐 저희 뭐 두 번째 할 게 아 월드컵 하나 그렇죠 월드컵 하나 가야죠 하기로 했는데 월드컵이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저 금방 끝나고 오래걸리고를 떠나서 저는 그러면 궤도우님이랑 하는 게 이게 맞나? 아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의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일부러 저도 이제 좀 이런저런 좀 옵션들을 좀 여쭤보고 이제 또 상의를 한 거잖아요 과학이 조금 덜 들어간 게 재밌겠다 왜냐면은 너무 막 과학과학한 걸 하면은 너무 그냥 또 그냥 설명 위주가 될까 봐 어 그러면 이거 이 월드컵은 설명 없이 설명 없이 진짜 과학이 정말 없이 진짜 그냥 끌리는 거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맞아요 원래는 사실은 좀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뭐 뭐 정말 그 뭐 정말 과학이 없는 월드컵 애니 역회 200강 아니면 근데 또 그런 것도 너무 또 지루하실 거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신 월드컵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아 그건 또 역과학이구나 결국 과학을 얘기할 수 또 과학을 얘기할 수 밖에 없죠 네 그래서 과학을 조금 덜 얘기할 수 있는 걸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이겁니다 이거 한 번쯤 써보고 싶은 특이한 제품 이상형 월드컵 이거는 진짜 할 얘기 많죠 특이하게 어? 할 얘기가 많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우재 님이 아 제가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요건 사실 이제 좀 우재 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아 네네네 네 요게 원래는 16강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좀 됐대요 그러니까요 22강이라서 부전승 이런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죠 요건 좀 미리 알고 그쵸 좋습니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한 번쯤 써보고 싶은 특이한 제품 이상형 월드컵 22강 첫 번째는 어 날짜 새기는 스탬프 대 아 실리콘 핀입니다 네 일단 한 번쯤 써보고 싶다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음 한 번쯤 써보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 한 번 써봤어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한 번 써봤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미 한 번쯤 써본 제품이잖아요 써본 제품이죠 그럼 사실 바로 탈락인가요? 어?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요거 요거 날짜 새기는 스탬프 이거는 사실은 뭐 이미 많이 보편화가 됐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게 아니라 약간 도장처럼 돼가지고 네 요렇게 돌려서 찍는 거는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많죠 저는 요거는 저도 거의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뭐 나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게 스탬프 형태고 디자인은 잘 뽑았지만 날짜를 새기는 스탬프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요기 지금 올라오기는 약간은 기량 미달이 아닌가 그리고 막말로 이제 이런 서류를 네 진짜 똑같은 서류를 막 수백 수천 장을 작업을 해야되는 네 어떤 그런 일터라면 네 일단 이거 쓰기 전에 컴퓨터로 뭐 일단은 통일해서 뺐겠죠 그렇죠 워터마크를 때리던가 네 그리고 우리는 아 자료로 오늘 정리했어. 정리해서 얘네를 모아놓고 싶어. 그래서 스테이플러로 이거를 찍는데 언제 이거를 정리했다라는 걸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발명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 포크 숟갈 포크 숟갈 같은 경우가 이제 포크 역할을 하는데 숟갈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포크는 오래전에 있었고 숟갈도 오래전에 있었는데 둘을 합쳤더니 포크 숟갈로서 새로운 발명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발목이죠.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포크 누가 개발했는지 아세요? 포크씨가요. 포크?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보통 그러던데? 아 사실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포크 두 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원래 쓰던 꼬챙이 류니까 괜찮지 않은데. 우리가 아는 이렇게 4개 5개로 되어 있는 원래 포크를 만든 게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나? 응? 아무튼 그 끝만큼 유명하신 분이 만들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 맞나? 이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되게 유명한 그런 과학자에 가까운 분이 만드셨어요. 이게 확실한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1타 2피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스파게티 면을 쉽게 이렇게 끌어올려서 먹을 수 있는 용도로 부엌에서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노르망디 크롱스라고 하네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만든 거는 최초의 포크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게티를 먹기 위한 포크 아이씨 어디서 들어봤나 했네. 노르망디 크롱스 블레이드는 이병건 씨가 만든 이름이잖아요. 아 아니 아니 네 아무튼 다빈치가 최초의 포크 그러니까 부지깽이 같은 걸 넘어서 노르망디 크롱스를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라면 꼰대에서 직박이 형님이랑 그 세 분이사할 때 그럼 이거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죠 노르망디 크롱스는 네 아무튼 그래서 다빈치가 이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포크를 발명했습니다. 어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포크의 발명보다 네 포카락 왜냐면 포크는 어쨌든 포크 숟갈? 뭐 꼬챙이에서 온 거잖아요. 어 포크랑 숟가락을 합친 그 아이디어 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포크라는 게 찍어서 들기 위한 용도잖아요. 응. 근데 이거 찍는 그 길이가 사실 그렇게까지 길 필요 없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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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금만 찍혀도 이게 찍을 수가 있어.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쓰고 나머지 면적을 퍼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그 비율을 맞췄다는 게 근데 그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섞인 기능이 한 가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뭐 근데 이럴 수 있죠. 나는 깔끔하게 스테이플러만 찍고 싶은데 쉽다. 굳이 요기 날짜가 새겨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날짜만 찍으려고 했는데 스테이플러를 굳이 찍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범죄를 저질리는 사람한테는 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본인이 흘리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어디 가서 스파인데 뭔가 훔쳐왔어. 그래서 저거 찍다가 내 범행 날짜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대신 이제 이상하긴 하네요. 손 손으로 한번 희생을 해야죠. 아 이렇게 대구 찍어 대구 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플러가 찍혀갖고 피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에 내 피까지 남겨놓는 거죠. 다 DNA까지 다 검추를 되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좀 솔깃은 했지만 굳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필요한 사람이 직종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긴 하겠지만 뭐 저는 뭐 이건 뭘까요? 실리콘 핀 두 번째 것도 재밌네요. 이게 이게 실리콘이라는 거죠. 요만큼이 그러니까 핀을 박는 게 힘드니까 누르면은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들어가고 좀 뺄 때 편한 거 아닐까요? 어...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처음에 보호가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핀이 그냥 굴러다니면은 집다가 손가락 찔리잖아요. 그것도 그건데 겉에를 딱 싸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양쪽으로 다 쌓여 있잖아요. 빼고 있을 때는 이 바늘 부분이 안전화라고 돼 있는 것 같고 그쵸x2 그래서 꽂으면은 얘를 뚫으면서 꽂아지고 그리고 꼽혀 있을 때도 이 뒷부분이 닫힐까봐 이렇게 안전용으로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다시 뽑아도 실리콘이 다시 복구가 되면서 다시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닐까 근데 만약에 이게 될래나는데 이거 투명이 아니라 그냥 색깔 있는 걸로 하면 약간 안락같이 아니요 약간 이거 위험해 보이네 범죄자들이 또 쓰기 아 몰래 이렇게 몰래 어딘가를 뚫는다든지 아닙니다 찌른다든지 그래서 투명을 했겠죠 너무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그쵸 좀 범죄적인 좀 약간 그런 프로파일링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 제가 프로그램을 그런 쪽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이 또 흉흉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사람이 좀 방어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궁금하긴 한데 막상 이제 실물을 봐야지 좀 판단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저는 둘 중에 한 번쯤 써보고 싶다 응 나는 이걸 더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말랭할지 어 얼마나 뭐 이 들어갔을 때 이 실리콘이 얼마나 눌릴지 막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다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게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어 그냥 내 호기심 어 충족용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뻔하다 이거는 뭐 안 써봐도 알겠다 이건 반 정도는 경험해본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각이 나와요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사실상 실리콘 핀이 올라가야겠네요 이게 약간 더 미지의 세계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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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핀이 올라가는 걸로 커피 만들어주는 알람시계에 대해 손가락 거는 플러그 아 아 이거는 근데 커피죠 커피 만들어주는 알람시계는 아 이건 사실 세팅이 힘들겠네 전달 세팅을 해놔야겠네 그리고 드립 방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사람이 잠에서 깨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예 이거는 잠에서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모닝커피는 눈을 뜨고 내가 커피를 만들면서 잠을 깨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여유있게 마시는 게 진정한 모닝커피 이거는 이건 그냥 이거는 진짜 과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지금 우재님이 세팅을 하셨어 이건 진짜 제가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과학이 아니라 그 기분상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언제 마셔야 되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음 그죠 눈 뜨자마자 마시면 조금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 관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커피를 언제 마시느냐 모닝커피를 마셔요 네 그죠 우재님 말씀처럼 모닝커피를 마신다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음 네 커피를 왜 마십니까 우리가 뭐 뭐 근데 사실 왜라는 게 없죠 이제는 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약간 기호식품 느낌이긴 한데 그냥 뭐 왠지 그냥 커피를 마시고 담배 누군가가 피는 것처럼 그냥 밥 먹고 나면 커피는 꼭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뭐 집에서 그냥 잠 깨고 나서 그냥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고 잠 보통 현대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잠 깨려고 음 각성 각성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몸에는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네 각성시킨 호르몬이 나와요 아 네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네 얘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코르티솔하고 똑같은 형태의 작용을 해요 거의 비슷하게 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코르티솔 나왔어 네 근데 커피를 마셨어 네 지금 이 작용이 너무 과잉입니다 이중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코르티솔이 딱 깨면은 나오는데 그때 카페인을 딱 먹으면은 코르티솔과 카페인이 중첩이 되면서 아 너무 과잉이 되면서 일단은 잠에서는 잘 깨겠죠 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도의 자극이 아니면 이제 안 깨는 겁니다 아 아 너머님 커피를 안 마셔 아 그러면은 네 내가 이미 코르티솔이 나왔는데 네 네 이걸로 나를 깨운다고 좀 장난해? 네 어이없는데 뭐요? 좀 더 얹어봐 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계속 커피를 마셔야돼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잠을 깨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카페인을 마시면 응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이 안 겹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네 깨고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마셔야 돼요 아 꽤 걸리네요 꽤 걸려요 지금 카페인 흡수 8시간 걸린다고 하시는데 어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페인이 작용을 하면서 각성시키는 데까지는 실제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잠시만요 네 질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 지금 어쨌거나 하나 또 나왔죠 네 함부로 뭔가를 던질 때는 응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이걸 내가 던져도 될까라는 그 결론을 만든 다음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네 그래서 알람이 울렸다 응 깨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2, 3시간 정도 이따 커피를 마셔야 돼요 네 어 그 저 질문 있어요 네 코르티솔 네 그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잠을 깰 때 네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10분만 더 네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내가 잠을 깼다는 인지를 했어요 어 그러면 그냥 바로 눈 뜨고 바로 그냥 움직여 버리는 게 응 가장 잠을 깨기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아 아 거기서 내가 내가 잠을 깼어요 지금 네 거기서 다시 잠이 들어요 5분 정도 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피곤해진다고 아 다시 자면은 네 그래서 그 잠이 깼는데 다시 잤다가 일어나는 게 하루에 진짜 그 피로도로 오는 게 엄청 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어떤 과학자분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피곤하다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다시 조금 잤다가 일어나는 게 응 내가 오늘 활동하기에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냐 응 몸 상태가 네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냐 아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물 아니냐 아니면 바깥 세상까지 범위가 넓혀지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자는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게 그때 잠깐 자는 수면의 질이 높을 순 없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수면의 질이 높지 않은 수면을 취하는 거니까 실제로 피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그렇다고 해도 조금 더 잠의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니까 응 뭐 진짜 잠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실제로 네 주말 같은데 이렇게 주말이나 아니면 쉬는 날 응 보통 뭐 잠을 많이 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일어났어 아 다시 좀 더 잘까 하고 더 자잖아요 네 그럼 그 하루를 망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수면의 과학을 지금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네 수면이라는 게 그 사이클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단계로 수면의 사이클을 나누거든요 응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의 사이클을 나누는 과정에서 네 꽤나 이렇게 복잡하게 그 물론 이게 나누는 과정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응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몇 단계 갔다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은 수면의 단계와 얕은 수면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음 우리는 처음에 수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얕은 수면의 단계로 가 그 다음에 깊은 수면의 단계까지 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옵니다 응 이때가 이제 렘 수면이에요 렘 수면 네 이때 이게 보통 우리가 꿈을 꾸고요 응 그래서 이 렘 수면을 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 렘 수면 때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Rapid Eye Movement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렘 수면을 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깊은 수면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증거예요 증거구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수면의 질이 나쁘지 않았다 네 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렘 수면이 길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깊은 수면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제 렘 수면 단계로 진입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또 차근차근 단계를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렘 수면에 들었다 하면 깊은 잠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게 깊은 수면의 단계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정말 잠을 잘해서 나와서 다시 깨기 직전의 단계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렘 수면이 깊은 수면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네 꿈이 기억난다 이러면 일단 얘가 지금 정말 잘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버린 거예요 아 꿈이 기억날 정도로 네 이게 진짜 깊이 잠에 빠져 있다가 확 깨버린 그쵸 그 내가 꿈꾸고 있는 시간과 내가 지금 갑자기 깬 이 시간 사이가 너무 짧으니까 내가 꿈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어딘가를 가 근데 이제 어딘가를 가다가 점프를 뛰어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응 그럼 쭉 가다가 돌아와서 제일 가까웠을 때 점프를 뛰어서 딱 도착하면은 베스트잖아요 응 근데 쭉 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럼 목적지에 가는 게 되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뭔가 무리를 해서 넘어오는 무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꿈을 수면을 쭉 내려가다가 쭉 돌아와서 이제 깰 때쯤 돼서 딱 깬다 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자는 수면 와 그럼 나는 최악이다 저는 매일 꿈을 많이 꾸고요 그러면은 꿈이 기억이 나요 꿈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점프 뛰어서 억지로 끌러오는 거요 그거 매일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거 이게 단계가 이런 식으로 돼요 수면이 깊은 수면이 쑥 쑥 쑥 씁 요런 식으로 점심이 짧아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요리케다가 여기서 딱 깨면은 아 깨유우네 이게 되는 거고 쑥 가다가 은 아 이러면은 아우 이상하게 잤는데 또 피곤하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난 매일 그러고 있는 거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래 주무시잖아요. 잠을 좀 많이 주무신다는 거잖아요. 주말에 누워있는다. 쉬는 날. 그럼 어떻게냐면 이렇게 가요. 가면서 점점 이제 나중 가면은 깊은 수면의 단계까지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내 몸이 이미 나는 잠을 더 안 자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해로를 해소를 했어. 근데 여기서 또 자니까 얘는 얕은 수면만 반복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 깨든지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가니까 자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는 거 자체가 피곤해요. 낮잠은 그래서 오래 잠은 돼요. 그리고 쉬는 날 잘 만큼 잤어. 너무 피곤해. 더 자야지. 더 자야 돼. 더 자야 돼가 돼. 나 잠들어야 돼. 잠들어야 돼. 자. 자는데 깊게 못 자요. 그리고 항상 그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그렇죠. 아 벌써 3시야. 벌써 2시야. 그러니까. 벌써 4시야.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면을 볼 때 우리가 잘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도를 충분히 자면 좋은데 여기서 계속 자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피곤해지고 수면 시간은 긴데 개운하지 않고 이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송 녹화를 하면 보통 막 새벽에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고 막 새벽에 나가고 막 이러는데 쉬는 날이 왔을 때 그렇게 자는 것보다 쉬는 날이 왔을 때 아침에 그냥 일어나버리면 안 피곤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피로를 풀었거든. 여기서 더 자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오히려. 에너지를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려고 에너지를 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억지로 주무시는 건 안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억지로 자는 건 안 좋지만 그 유혹은 너무 큰 거죠. 근데 억지로 자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환경을 잘해놔도 예를 들어 밝은 환경에서 잘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멜라토닌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대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낮잠. 정말 피곤할 때 낮잠. 이거는 진짜 개운하게 잘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잠이 녹화를 하다가 이동이 많거든요. 야외 버라이티들은. 그렇죠. 잠깐. 이동할 때 5분, 10분 엉따 틀어놓고 잤어요. 깼어. 너무 개운하죠. 완전 새 거대요. 컨디션 너무 좋고. 근데 이걸, 이건 역시 오래 자잖아요. 환경 자체가 밝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환경이 아니야. 소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자기 위해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럼 또 피곤해지고. 또 피곤해지고. 그래서 낮잠 자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침투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커피냅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냅이요? 커피냅. 넵. 커피로 자는 낮잠 같은 건데 에스프레소 같은 거 샷을 딱 들이키고 바로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카페인이 활성화되기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면 내가 낮잠을 잘 수 있는 딱 좋은 게 한 15분, 20분이에요. 그때 다 깨우는구나, 나를. 그때 내가 딱 일어나야 될 타이밍에 나를 딱 깨우니까 그때 맞춰서 정말. 선생님, 카페인이. 너무 개운하게. 선생님,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15분 딱 됐을 때. 그렇죠. 너무 개운하게 딱 그러면서 와, 너무 개운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약간 그거네요? 노하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커피냅은 물론 많이 쓰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카페인을 먹게 되니까 식도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카페인을 활용해서 꽤나 좋은 효과를 종종 낼 수 있다. 밥이 왔나요? 밥이 온 것 같아요. 그럼 커피에게 이 정도로 하고. 네, 식사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라운드였어요? 아, 그래요? 한 여섯 번째 아니었어요? 식사하고 두 번째를 계속 해보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어? 다시 바꿔서. 누가 뭘 조작했나? 그니까요. 자꾸 조작을 하네. 음. 어? 아까 여섯 시셨던 것 같은데? 화장실 한 번 가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이거 제가 갖고. 어, 이렇게 갖고. 제가 화장실 한 번 손 닦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책상 좀 빼야 되겠죠? 그렇죠. 어구, 어구. 뭐해 이거. 어구, 어구. 아냐, 제가 바꿔놨어. 제가 바꿔놨어. 아냐, 아냐. 아, 이거 다시 해야돼? 괜찮아. 오히려 좋아. 다시 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아까 나온 거니까. 네, 2라운드라. 2라운드라니까 뭐. 아, 1라운드가 다른 게 나오네. 지금 이게 2라운드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럼 편집, 편집할 때 어떻게. 잠깐만. 아까랑 똑같은 게 1라운드에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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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근데 이게 계속 랜덤하게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떨어뜨린 애들을 떨어뜨리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네.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탁 넘기시고. 너무 다행이다. 2라운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화장실 먼저 갔다 할게요. 네, 다녀오세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을게요. 쭉 돌려주시면. 다행이다. 오케이. 됐어. 도와주실게요. 어떡하지? 와. 우와. 뭐지? 다시 1라운드인가요? 아 근데 뭐 괜찮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떨어뜨린거는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고 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또 나오니까. 크게 당황할 일이 아니었어. 손가락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날카로운 게 있어요 비빔부가? 아니요 밥보다 제 손가락이 약할까봐. 아 그런거구나. 재밌게 또 표현을 하셔가지고. 와 귀엽다. 엄청 귀엽게 온다. 이거 양이 그게 많지는 않네. 이게 순살이라 그런거 순살이라 그쵸? 순살이라. 순살이라서. 얘 하나를 일로 옮기고. 좀 약간 넓게 쓰게 약간 그죠? 배가 많이 고픈데요? 그쵸? 저도. 되게 출출하죠 오늘? 오늘 약간 족발 쪽은 각오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족발 쪽은 진짜 긴장해야 되겠다. 진짜 그죠? 와 이거 쌈장도. 맛있겠다. 오오 맛있겠다. 어 면이 왜 이렇게 무거워. 제가요? 장난. 농담 농담. 아 멜라토닌은. 그. 처방받고서 하시는거가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뭐. 또.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국가들이 또 있어요. 미국. 네. 그래서. 또 미국 가서 사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그 여행 선물로 멜라토닌 많이 사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좀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처방받고 받으시는게 좋은게. 수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문가가 많이 계세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하다. 전문의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우리도 있으니까. 실제로. 네. 음. 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자. 와 맛있겠다. 음. 저는 그러면은. 음. 어. 일단은. 일반 족발부터 가보겠습니다. 양이 꽤 되는데요. 그래요? 어. 보기에도 적어 보이는데. 그죠?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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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신다고 해서. 좀 열어드려요. 일반복 족발. 그 다음에 요게. 마늘 족발.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마늘 족발. 마늘 족발은 좀. 마늘에 갇혀 있어갖고. 잘 안 보이긴 해요. 수저가 근데 크게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아 밥이 있구나. 음. 와. 지졌다 오늘. 야 이렇게 하니까 꽤 양이 많네요. 국수에다가. 후. 후. 자. 후. 같이 저녁 드세요 여러분. 이거 주먹밥이에요? 아니죠? 주먹밥이에요. 아 그래요? 컵밥을 먹어도 좋지 뭐. 그죠? 음.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딱 퇴근시간이지 일단. 사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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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응. 식사를 이제 하시겠네요. 아 지금. 도로 생각하면. 음. 회사 안 다녀? 음. 음. 그니까. 안 다니고도. 와. 훌륭.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목은 지금. 많이 괜찮았습니다. 예. 사실은. 컨디션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근래에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매워요? 아니요. 저 매운 거 잘 못먹는데. 좋아하는 데 못 먹어요. 으음. 오. 응급맵다.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도. 제가 매운 거 잘먹는데도. 은근 매워. 잘 못먹어요. 제가. 와 느낌이네 그쵸? 그래서 밥이 있다 그쵸? 음 음 매운거 잘먹는 사람이랑 못먹는 사람은 이게 통점차인거에요 통점의 예민도 그쵸 그쵸 근데 캡사이신에 대한 민감도라고 보면 돼요 음 근데 캡사이신이 아닌걸로 매운맛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캡사이신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면은 거의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어느정도 비례한다? 네 그래서 매운거 잘먹어도 어떤종류의 매운거 못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거에요 그니까 그게 갈리더라구요 그 그 선생님 여기 물을 냉장고를 뒤져도 되나? 음 차다구거 음 저희 산전을 먹을거에요 음 진짜 맛있다던데 저희 잘하네요 음 음 고맙습니다 마늘도 맛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 진짜 둘다 오랜만이라 음 저는 진짜 침투브 나올 때 응 준비할때부터 콧노래 부르면서 준비해요 이거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재밌어할까 얼마나 막 너무 좋아서 몸부림치고 네 막 우재님 진짜 재밌어하겠다 발 동동 구르면서 막 그니까 그런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막 신나서 막 새벽에 새벽에도 막 그냥 계속 신나서 준비하고 아 이 얘기도 들을까? 아 이 얘긴 뺄까?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제임스 플레이 했다가 편집당한 과학이야기 진짜 많아요 그냥 최신 그냥 보이저 시대 뭐 진짜 거의 현생 인류부터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까지 다 이야기했다 거의 저는 이 침투브 불침번 딱 할 때 계도우님이랑 응 하기로 하고 네 매니저님이랑 긴급대책회의 진짜로? 다음날 어떻게 하면 좀 비워놓을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실제로 음 최대한 뭐 미루고 바꾸고 이래서 다음날은 싹 비워놨죠 아 너무 좋아 그럼 내일은 완전 휴식 네 아 좋다 같이 부산 가실래요 강연하러? 진짜 시간만 허락한다면 그러니까 응 여기도 지금 내일 강연 들어오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보시던데 아까 보니까 내일 만나요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구요 침착매한테 아직 올라오지 마세요 한 다음에 내일인데 9시 차니까 응 그니까 부산에서 만나면 되겠다 기차 타고 가세요? 응 아 제가 기차 공포증 응 진짜 음 비행기 버스 다 잘 타는데 음 근데 음 침착매님도 제대로 셔야돼요 제가 봤을 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라서 맞아요 저도 그냥 조용히 갔다 오려고 응 공포증이 과학적으로 있냐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라 후천적으로 네 실제로 그 대중교통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이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응 이게 고소공포 그리고 고소공포증 응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포를 느끼는 거는 고소공포 응 근데 이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고소공포증 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응 그럼 나는 우울한 거잖아요 응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응 근데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이거는 이제 우울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용어들을 만드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응 근데 진짜 그 공포증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호랑이나 곰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응 근데 그거보다 자동차가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호랑이랑 곰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류는 왜 자동차는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나 곰을 두려워할까 음 네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자동차의 출현이 우리의 우리의 DNA의 공포심을 심을 만큼 응 충분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응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응 자동차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건 응 운전자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죠 결국엔 응 이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시대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응 근데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겪거나 한 분 중에 자동차를 못 타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아 그거는 확실한 관계가 있으니까 네 자동차를 무서워하는 게 뭐 생존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거는 그 생존과 무관하게도 어쨌거나 우리의 뇌 속에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트라우마 형태로 네 근데 이게 쌓여서 쌓여서 유전자에 각인되지 않은 정도다 아직까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런게 유전자에 각인되려면 몇천년 몇천년이 뭐야 몇만년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응 아 그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다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동물이 모기입니다 그게 병으로 옮겼기 때문에 네 모기 자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데 그쵸 모기가 우리 몸에 반을 꼽으면 그때 이제 모기에게 있던 여러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말라리아라든지 뭐 여러가지 정말 무시무시한 병들이 있죠 예 댕디얼도 있고 뭐 모기가 옮기는 병이 되게 많아요 다행인 거는 음 음 지금 빈대가 극성입니다 빈대 빈대는 안 옮기죠 빈대 같은 경우가 네 빈대는 다행히 병으로 옮기지 않아요 맞아요 네 대신에 빈대는 그 모기의 모기보다 피를 열배를 빱니다 음 그리고 모기보다 훨씬 간지러워요 피를 열배를 빠니까 진짜 뭐 몇배 간지럽다고 그러는데 네 죽는대요 죽는대요 저도 이제 빈대를 실제로 본적 없으니까 네 그리고 빈대가 더 무섭죠 왜냐면은 모기는 하찮잖아요 약간 빈대는 좀 약간 혐오스럽죠 빈대는 크기도 크고 피를 빨면은 빵빵해져요 아 그거 자체가 더 무서울 것 같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사실 빈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빈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할까요 왜냐면은 빈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 어디서 했냐면은 지스타에서 저녁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원래 이제 그 저녁 먹으러 가는 차 안에 뭐 통천님도 계셨고 우리 침착민민도 계셨고 뭐 우리 승우아빠님도 계셨고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이제 또 운 또 이제 우리 또 운전을 또 도와주신 선생님도 계셨고 우리 동료분이 계셨고 네 근데 제가 빈대 얘기를 갑자기 빈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승우아빠님이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빈대 이야기를 또 좀 시작을 했어요 빈대의 과학 그거 그저께? 네 그럼 빈대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하다가 하다가 거기 이제 우리 운전 도와주신 우리 동료분께서 너무 이야기가 재미잇던 나머지 길을 잘못 뜨신거에요 길을 이야기에 빠져서 그래갖고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그 그 저녁 시간이 좀 애매해져서 흠흠 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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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빈대가 저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막 입맛 떨어지고 이런게 없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 구분이 너무 잘되나봐 진짜 아르테미스 미션 한번 할까요? 오늘 저 와있을 때 여기서 오늘 할까요? 아냐아냐아냐 여기서 이제 풀 과제들을 한 스무개만 만들어 놓고 가죠 좋네요 좋네요 어차피 그건 떠안는건 다른 사람이 있을거니까 음 그래도 오늘 하는줄 알고 지금 왜냐면 바로 가능하니까 자료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 응 미안해 아 왜요 왜요? 이걸 나만 뭔가 아 취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우리 난 나누고 싶어 정민이나 풍이형이나 다 보고 계실거에요 다 나누고 나누면서 근데 응 인간인지라 저도 원본 방송관을 라이브 켜놓고 있으면은 오프라인으로 말해요 오프라인으로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보거든요 네 맞아 맞아 온전히 이 사람의 얘기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나만 이렇게 하고 질문이 너무 좋아 나는 원빵님이든 풍이형이든 뭐 다 난 너무 미안해 저거 보자 한국형 KPS 네? 한국형 GPS KPS 또 물어보시잖아요 저런걸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준비를 안해 한 여러분들 한 20개 정도만 그 던져놔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들이 좋아 여기가 침투부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세트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하는지를 너무 빨리 아셔갖고 그래서 한 20개 던져놓으면 제가 볼 땐 원바쿤이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원바쿤 한 10개 제가 드립니다 진짜 아 오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든 거 20개 있으면 10개를? 이 정도면 진짜 큰 마음 아니에요 근데 정민이가 또 사실 정민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애가 아니에요 애가 항상 겸손해 그럴수록 더 예뻐보이는 거 알죠? 항상 겸손해가지고 더 주고 싶고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또 또 과하다 그럴 거 같아 정말 더 겸손하거든요 항상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진짜 욕심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 더 챙겨주고 싶어요 오히려 12개 들게요 12개 그리고 한 8개는 이제 전문입 풍요 풍요 또 진짜 네 다행인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행인 거는 그 풍요 형하고 병민이를 진짜 자주 봐요 사실 여기서 따로 따로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아는 얘기들이 많아서 음 저는 근데 또 우대님을 자주 못 보니까 근데 저는 그들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해요 특히 막 이런 저는 뭐 아는 지식만 딱 알지 음 되게 넓은 방면으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뭐 원박군도 그렇고 풍요 형도 그렇고 다 아휴 둘 다 그냥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넓게 알고 있으니까 응 훨씬 더 이런 얘기들을 줬을 때 스펀지처럼 음 쫙쫙 응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받아들여 두 분 다 음 음 지금 알테미스 계획에 스타쉽 오리언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자세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신 분도 계시네요 진막 멍박님은 응 지금 이 얘기 들을 생각에 응 동네 뛰고 있대요 진짜로? 흥분이 막 지금 가라앉지를 않아가지고 음 진짜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어떡하냐 진짜 제가 SBS 스페셜 때부터 느꼈는데 우재인님은 정말 똑똑합니다 머리가 머리가 정말로 아 네 진짜로 음 네 이거는 제가 같이 해보니까 알았어요 처음 보는 지식에 대해서 그 습득하는 능력이 진짜 뛰어나세요 아니죠 노력하는 거죠 아니요 노력을 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아 이분하고 재밌겠는데 불침번 세탁딱딱 들더라고요 그때 음 진짜 똑똑하세요 똑똑 음 음 아이큐 140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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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웩슬러 검사로 음 130장 중반에 나왔는데 네 그게 보통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한 140 50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환산을 하면 모르죠 근데 그거는 뭐 음 음 똑똑하시니까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아 근데 그 웩슬러 검사를 저도 처음 해봤지만 진짜 항분이 많고 음 이게 온전히 내 아이큐가 다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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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딸려요 그거 푸는데 뭐 문제 풀고 뭐 얘기하고 뭐 하는데 아 아이큐는 뭐 크게 중요하다 제가 어릴 때 했던 검사가 147이 나왔었는데 와 지금 47 정도 나올 거예요 머리가 너무 나빠져갖고 아니죠 머리가 나빠졌다기보다는 머리를 더이상 쓸 이유가 없어진거지 너무 많은 지식을 채워넣어서 아니요 꺼내 쓰면 되거든 저는 그 이거 오늘 방송 같은 거 들었고 전날까지 준비를 해요 계속 왜냐면은 전날 다시 한번 안 보면 다 까먹어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해요 음 저도 암기 못해요 저는 계속 계속 공부를 해요 계속 또 까먹고 또 공부하고 또 까먹고 또 공부하고 안 그러면은 진짜 계속 새어나가 버리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은 천재들만 하시겠어요 음 이런 얘기 아휴 진짜 그리고 죄송한데 그 짤 아세요? 어떤거요? 옛날에 은지환 형님이 강우동 형님한테 네 뭐든 그렇게 먹으면 쪄요 라고 한게 있어요 아 뭐든 먹으면 뭐든 그 정도 양 먹으면 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든 그 정도 양 준비하시면 못 외워요 아 그런가 네 근데 뭐든 먹는거 완전 맞아요 뭐든 살찌는건 맞아요 뭐든 먹으면 살찌는거 옛날에 포도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있었는데 포도 다이어트 아시죠 포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분들 이만한 락앤락에 포도를 이만큼 찍어서 아니 하루에 한 박스씩 먹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던데 그 당이 과당은 특히나 흡수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포도를 조금 드시라고 하는건데 하루에 한 박스씩 먹으니까 살이 엄청 쪄요 코끼리가 얼마나 몸이 큰데 그러니까 음 예전에 원푸드 다이어트 막 이런거 할 때 음 원푸드를 진짜 원푸드더라구요 근데 원푸드를 어 거의 뭐 원톤을 갖고 다니더라구요 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근데 진짜 물만 먹고 살찐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침 속과의 다이어트를 더 넣으려고 했는데 네 못 넣었거든요 음 다음에 한번 또 다이어트 과학을 할게요 왜냐면은 그거 원방님 드립니다 네 이거 까지 드릴게요 네 나 근데 진짜 쉽게 이렇게 막 그 퍼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침착맨 세계관에서 알게되고 만난 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솔직히 좀 커요 그래서 원방님 자주 보세요? 저 한번도 뵌 적 없어요 그러면은 같이 하시죠 셋이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아 너무 좋죠 그죠 그죠 네 되게 재밌는 조업일 것 같아요 그죠 응 응 아 연고홍 모임이라고 아 그러네 신기하다 신기해 그죠 저는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에휴 다 비슷해요 어차피 저는 한 학기를 남기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위대한 인물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하다 말았고 아 아 연고고래요 저 고조리니까 연고고 고연홍 고연홍 지금 우리 시즌 스카이오크님은 계속 특강 목록을 정리해 주시더라구요 음 다이어트 추가합니다 응 고 좀 뭐 요거는 진짜 부탁드리는 거지만 응 가능하시다면 좀 차곡차곡 쌓으셔가지고 응 뭐 리스트같은거 침상 심화에 올려주시면은 응 고거 배분은 제가 어 오케이 네 그 권한은 제가 좋습니다 신나네요 아주 어쨌거나 어쨌거나 안 받으면 누군가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배분자가 있다라는 거는 어 음 그렇게 보기보다는 절대로 나눠줄 사람이 아예 없으면 이거 거의 아예 안하는 주제인데 거의 럭키드로우 같은거죠 누군가 나눠줄 사람이 있다면 이게 암분도 안 받는다 그것도 내가 있는데 또 지금 침투부 우리 그 출연자분들 중에 응 게스트분들 중에 번호를 뽑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 진짜 제가 부르면 그분들이 이제 럭키드로우처럼 응 되는거지 암튼간에 제가 딱 해서 배분 딱 해서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최애가 이거에요 아 매운거 아니 제가 먹을 정도로 매운 거라서 음 그리고 지금 어 딱 그 기름도 적당하고 응 지방이 적당합니다 콜라겐이 너무 맛있는데 소스를 발라먹어야겠다 일반 족발을 제가 매운거 잘 못먹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그렇게 매운 쪽은 아니다 약간 매콤 쪽이다 음 음 음 아 진짜 궤도님이랑 과학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뭐랄까 음 제가 빨리 가죠 진짜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래 막 이렇게 했을 때 응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음 음 진짜 진짜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언제든 그만큼 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음 그렇군요 어 죄책감 미안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좀 길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좀 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아니요 제가 들으니까 아까부터 멘트가 내일 일정이 없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다 저는 근데 사실 새벽엔 없으니까 잠 스케줄이 있다 잠은 스케줄은 아니죠 헉 부산에도 또 빈티나 부산 빈티나왔대요 오늘 부산 빈티나왔대요 응 아이고 끝났네 병원이 괜찮나 그거를 박멸을 언제죠 70년대인가요 이미 40년 전에 했죠 한번 80년대인가 아무튼 했잖아요 네 했어요 근데 왜 박멸의 경험이 있는데 얘네가 레벨업을 해서 나타나 이거를 이미 우리나라 과학자가 얘 예측했다 레벨업을 해서 나타날 것이다 네 근데 얘네가 레벨업한 속도랑 우리가 레벨업한 속도가 네 우리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레벨업한 양이 아 이게 좀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일단 다 드셨어요 근데? 참 다 먹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빈티나는 아니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젠버리 때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유럽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시기에 코엑스 이런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유럽 분들이 이렇게 배낭이랑 막 메고 막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그 엄청 진흙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이렇게 묻히시고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냥 좀 자유롭게 네 자유인 느낌으로 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왜 갑자기 빈대가 시작이 됐느냐 근데 인데 뭐 유럽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네 좀 이렇게 그 가구 같은 거를 오래된 가구를 중고로 이제 주고받는 게 많아지면서 그때 좀 퍼지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제일 큰 거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어 거론되는 제일 큰 이유는 신발 신고 생활을 하는 실내에서 아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죠 진짜로 아 맛있다 요즘 다 드셨어요? 제가 먹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응 미국이나 유럽 쪽 호텔에 가잖아요 응 신발 신고 다 아 그 침대에 있는 띠 있잖아요 네 그게 신발 놓는 거라 그러는데 침대에 있는 띠가 아 호텔에 있는 띠 네 호텔에 있는 띠가 거기에 신발 놓으라고 그 띠가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신발 놓으라고 신발 올리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맵긴 매우가 보다 그게 어 그게 굳이 응 아니 그치 가는 호텔마다 뭐 어디 유럽 가면 꼭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저는 뭐 유럽 유럽은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고 미국은 아예 안 가봤는데 맞아요 일본이든 뭐 어디든 가까운 나라를 가도 응 호텔을 가면은 그 띠가 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응 그게 이제 신발 거기다 올리는 거니까 아 진짜 나는 왜 이게 왜 이불에 있는 무늬도 아니고 따로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사실 도대체가 왜 여기다가 늘 이렇게 해놓지 했더니 그게 신발 그런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근데 필요할 거 같아요 만약에 신발로 올라가면은 진짜 흙이 다 묻어버리니까 발을 발을 씻 근데 자기 전에 씻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거지 저도 메커니즘을 모르겠네 샤워하고 나와서 신발을 씻나? 다시 그니까요 하 음 실내화는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안 씻나 발을? 아니면 우리나라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저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그니까 그 날 하루가 끝났으면 네 좀 바로 씻는 편이거든요 저도 샤워하고 일단 바로 씻어요 무조건 바로 씻는 편인데 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잠깐 나갔다 온 거라면 음 손발은 무조건 씻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손발까지 음 근데 어 그런 외국분들은 뭔가 일단은 집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털썩 이렇게 앉아서 좀 쉬고 이런 어떤 또 루틴이 있나? 실내화가 따로 있나봐 깨끗한 신발 실내화가 따로 있나봐 어 우리 조카 사진이 왔네요 음 음 어 예뻐라 강아지랑 산책 강아지 너무 예쁘다 이거 다 제가 사다 준 옷들 음 제가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거나 어디 몰 같은 데를 가면 헤헤 어머 요새는 최근에 여행 갔을 때도 아 아 그렇게 그 조카 옷 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아 하 우재군 조카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조카하고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카하고 있다는 뜻이요 이미 조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여러분 이미 내 조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카 역할을 하고 있네 네 되게 좋은 말입니다 네 아 저는 예전에 주변에 친구들이 날 이렇게 보면 조카 바보 막 음 막 호들갑 막 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면에 있는 생각은 응 지가 낳은 애도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좀 너무 오바라 맞아 맞아 조카 이쁠 수 있지 이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응 저게 근데 막상 이제 실제로 조카가 딱 태어나고 응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아니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응 뭔가 이상해져요 느낌이 응 그러다가 실제로 태어나서 한 몇 주로 못 보잖아요 응 그 애기 병원에 원정 보고 싶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그 궁금함이 진짜 원기옥처럼 쌓이다가 얘를 딱 처음 보고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응 무서워서 혹시 다칠까봐 혹시 해가 될까봐 안을 수도 없고 막 앉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 그때 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이게 요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면서 내 모드가 아예 바뀌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조카가 거의 뭐 또 조카가 또 예쁠 때만 보고 네 또 안 좋을 때는 사실은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안 좋은 컨디션도 많을텐데 음 네 그런 부분이 더 또 예쁘죠 너무 귀여워 응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 응 남자의 아들인 조카들 보면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얘가 지금은 너무 귀엽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요새는 6학년 뭐 5학년만 돼도 응 여기 수염이 2차 성징이 좀 이뤄지면서 삼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좀 그 냄새가 좀 나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르몬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래비 냄새가 나요 근데 저희 조카는 이제 여자아이라서 여자 조카는 이제 크면서 삼촌을 싫어하죠 아 저는 응 계속 좋아하게 만들 겁니다 아 근데 우재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응 원하는 거 있으면은 응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응 좋다 좋다 삼촌이 주우제면 뭐 태어.. 약간 웹 웹 웹 소설이다 태어나보니 삼촌이 주우제 아 근데 우리 저희 집에 저기 자주 와있어요 나 혼자만 삼촌이 주우제 자주 와있어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은 응 이제 애가 말도 조금 하고 응 지금 몇 살이요? 1년 1년 6개월 정도 아아 이제 옹와롱와롱 혼자만 아아아아 이러고 다녀요 막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짬촌 이런거 할까요 짬촌 이런거 할미 할비 멍멍이 뭐 이렇게 하는데 삼촌은 제대로 못해 삼 삼 이래 삼 삼 삼 막 이래 아 약간 삼쪽으로 몸에 좋은 쪽으로 보는구나 제가 딱 들어가면 삼 이러고 뛰어와요 아 진짜 참 너무 좋다고 그러면은 막 아아 어쩔 바를 뻔했어 하하 하하 뼛촌이라고 하하 너무 귀엽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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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제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삼촌이 살을 숨김 하하 실제로 스켈레톤 들어간 웹소설이 꽤 있었는데 그죠 뭐 애니메이션도 많고 막 스켈레톤부터 레벨업 하는거 있고 그죠 많죠 그러면 슬슬 정리를 하고 가시죠 또 예 또 이제 지금 갈 길이 뭐니까 빈대의 과학도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어디요? 빈대의 과학을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어? 빈대요? 네 빈대가 뭐지? 아까 전에 또 이게 편집선에서 흐름이 끊기면 안되니까 또 갔다 와야 되요 또 이게 또 거짓말을 한게 되니까 시청자들한테 빈대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빈대의 정의부터 빈대 알아요 빈대 너무 잘해 아야 빈대 정의부터 빈대는 1980년도에 한국에 등장했다가 빈대의 평균 크기 네? 평균 크기요? 1cm 미만 어 비슷하게 하는데 5mm 이상 네 보통 6.5에서 한 9mm 정도 됩니다 정확했네요 네 거의 비슷한게 아니라 네 근데 뭐 굉장히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덮어? 덮어? 일단 덮어 일단 덮어 거의 다 먹었으니까 여기다 올리시죠 덮 여기다 그리고 제가 이걸 드릴게요 무거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 아 커피 하나 꺼내드릴까? 양치라고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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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하지 그중 양치로 그러면 여기만 오면 먹는 거보다는 맛있는 거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고 싶어져요 가슴이 죄송합니다 아.. 아 실제로 요즘에 제가 뭐 평소에도 그 피부가 막 어 잠시만요 평소에도 피부가 그렇게 막 뭐 나쁜 편은 아니지만 요즘에 좀 더 뭔가 확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비결이랄 비결이라고 하면은 그 가을 겨울되면서 건조해지잖아요 뭐 사실 뭐 저는 저는 그거 그냥 올인원 쓰거든요 올인원 그 이렇게 남자 용 남자용 올인원 심지어 제가 광고를 어쨌든 그 아이디얼 포맨이라는 브랜드 광고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모델을 거기서 주신 거 그냥 올인원을 이렇게 쓰는데 그거 하나 쓰거든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쓰는데 최근에 좀 건조해지면서 올인원이 막 그렇게까지 막 꾸덕꾸덕한 건 아니니까 그 이제 무슨 뭐 크림 같은 거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분기가 이렇게 확 와서 그런지 요 요 한 몇 주 동안은 지금 확실히 피부는 어 뭐 정확하지 않지만 수분 싸움인 것 같아 수분 싸움 아 올리브영에 제 얼굴 있는 거 보면 반갑다구요 아 저도 갈 때마다 그 제 얼굴 크게 있는 매장들이 있어 가끔 가다가 벽 하나를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고 와요 어떤 거요? 아 저 화장품 화장품 광고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올리브영 그게 올리브영 그 pb 브랜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올리브영? 응 그럼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막 있으니까 제가 이 포즈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딴 데 본 수 하면서 사진 찍고 와요 아 나도 그런 거 찍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있었는데 기차 타면은 가까운 근처에 데블스 플랜 보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한 칸 안에 무조건 한 칸 요렇게 요렇게요 예 그래갖고 슬쩍 보면은 너무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걸어보려고 하는데 5화야 5화 시크릿 넘버 이거 저 한참 욕먹을 때 거든요 아 가다가 아 안되겠다 욕먹겠다 어 그래갖고 9화쯤 보실 때는 제가 가면은 또 좋아하실 텐데 5화라 가지고 제가 또 말 못 걸고 바로 욕할까봐 불알턴을 그러니까요 아 랄부턴이지 아 불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무 말을 못 했는데 아 랄부턴 아 뭐가 있구나 지금 네 그렇군요 내가 너무 정식으로 얘기했네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어우 도형 남도형님 오셨네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도형 아우 반갑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드컵도 지금 이제 시작인데 고전에 지금 깜짝 그 코너 속의 코너 빈대의 과학이 지금 있어갖고 네 요거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노린제목 빈대 가곤충 빈대에 대해서 아 좋아요 빈대 요즘에 너무 또 뭐 안좋은 거지만 어쨌든 아 웃으면 또 굉장히 이슈가 있는 키워드 아닙니까 그쵸 사실 한번씩 다뤄줘야되요 네 좋습니다 크기는 6.5에서 9m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손톱 정도의 크기인데 요만하죠 얘가 이제 피를 빨기 전에 그렇고 피를 빨면 더 부풉니다 네 그래서 그 몸이 또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굉장히 또 혐오스러워요 마인부네요 마인부 네 그리고 또 이게 기어다니는 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빠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혐오스럽고 주둥이가 4마디로 되어있는데 작은 턱에 있는 2개의 관으로 피를 빠는 친구고요 네 이 친구가 그 보통 이제 뭐 동굴속 새 새 둥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서식을 주로 하는데 그 일단 유충이 일주일에서 봄 보름 사이에 부활을 하고요 네 다섯 번 탈편 성체되는 데까지 10주가 걸리는 애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한 마리가 알을 200개 300개는 낳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200개 그 암컷이 일평생 200개 알을 낳아요 저거 너무 잘 아세요 잘하시네요 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얘기를 안해도 될 거 같아요 그냥 이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와 빈대 성생활 얘기 나오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 요거는 나중에 그 동물의 성 곤충의 성 얘기로 또 하면 훨씬 재밌을 거 같아요 진짜 아 그거는 오늘 처음 제가 얘기 나눠봤으니까 네 남도영 형님한테 요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과학은 그 제가 지금 배분을 하고 있어서 동물의 성 네 동물의 성은 남도영 우리 성운님께 아 도영이가 이런 거 좀 약할 거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막 막 안 친한다 이런 걸 드린다 이거는 저는 진짜 큰 호의를 드리는 거니까 성 쪽은 사실은 요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완전히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박멸 박멸 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DDT라는 해충제 살충제를 발견했습니다 DDP DDT DDT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 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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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DT 설명하기 전에 그럼 잠깐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은 그 이 빈대는 너무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해충의 역사가 굉장히 대단해요 요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해충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 역사 요거는 조금 이제 또 또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네 빈대에 대해서 역사는 제가 아까 그 이미 마음으로 배부르는데 역사까지가 원박실 거예요 아 근데 또 아쉬워하네 또 다 엄청 아니요 그거 원박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미 저거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반칙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박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거 뺏기는 건데 압축해서 한 5분 정도 5분 압축 역사로 5분하네요 짧게 진짜 그냥 되게 심플하게 설명할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거죠 그러니까 빈대가 주식이 뭡니까 피 어 누구의 피죠 인간의 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인간과 함께 탄생했을 것이다 오 주식이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 있어야만 빈대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먹을게 있으니까 네 근데 웃긴게 그 4,700만 년 전에 빈대가 지금 형태로 진해했다라는 결과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보다 수천만 년이 빠릅니다 네 지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지만 인류 전에 원래 우리가 주식이 아니었던거야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박쥐 맞아요 첫번째 숙주를 박쥐로 지금 입출합니다 이 정도의 상식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박쥐가 첫번째 숙주 맞나 그럼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러면은 적어도 박쥐가 있던 시기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박쥐가 인간이랑 굉장히 그 흡사합니다 네 그죠 어떤 부분에서 뭐 그쵸 비슷한 부분이 있죠 동물학적으로 네 좀 있죠 네 손가락도 뭐 그렇고 뭐 비슷한 게 좀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연구를 했는데 그 예전에 그 주략이공원 보면은 호박 속에 이렇게 모기가 갇혀갖고 아 발견하죠 네 거기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지고 만든 네 공룡을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네네네 네 요거랑 비슷하게 1억 년 된 호박 속에서 빈대 조상 화석을 발견합니다 오 이 말이 뭐냐면은 적어도 1억 년 전 공룡시대부터 있었다 즉 박쥐보다도 빨랐단거야 박쥐의 기온보다 빈대가 이게 대단한 놈이라는거 빈대가 그러면 얘는 약간 음 잡식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한 종의 그 피만 먹는게 아니니까 그쵸 얘네가 원래는 박쥐를 빨랐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사람을 빨았다 네 근데 사람보다 빨랐다 그럼 뭐 먹었냐 박쥐를 빨았다 음 그럼 박쥐보다 빨랐네 그럼 뭐 먹었냐 공룡 공룡을 빨았다 그래서 더 많은 고대 동물들을 숙주로 공룡시대부터 살아남았었다는거 빈대가 그러니까 대단한거죠 그래서 이런 빈대를 연구하는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할 수 있다라는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았던거고 너무 오랫동안 활동했던 생명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광범위한 어떤 활동의 시기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라는 네 오랫동안 이직을 계속 해오면서 그렇죠 이직하면서 네 계속 자기한테 맞는 형태로 살아남은거 네 그런데 재밌는게 40년동안 우리는 이제 빈대를 못 만났었는데 음 갑자기 최근에 기승하는 이유가 최근에 발견된 그 빈대가 인간이 보유한 방역 시스템 즉 살충제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녔다 음 라는 연구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80년대 이후로는 빈대를 보기가 되게 어렵고 네 뭐 나와도 빈대가 뭐 한두 마리 나와도 그냥 바로 끝나요 그냥 뭐 어디로 퍼지질 않아 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빈대를 잡아다 연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2018년부터 19년에서 빈대를 잡아다 DNA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좀 예전 빈대들은 네 우리의 살충제 50% 정도의 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죽어 응 절반은 살아 응 근데 18년 19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네 84%가 살아 살충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이 뭐야 이거 이 냄새 뭐야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즉 즉 죽는 게 16% 밖에 안 죽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밤꽃 냄새 받듯이 그냥 그냥 으 뭐야 이거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DDT라는 살충제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이게 독성 문제 때문에 사용이 안 되면서 이제 빈대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막을 수 없게 된 거죠 왜냐면 DDT가 뭐냐면 DDT가 진짜 유명한 살충제예요 잘 아시죠 아 근데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최근인가에 빈대 잡으려고 방역하다가 옆에 계셨던 부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DDT를 못 써요 아 그럼 다른 거구나 아마 다른 걸 거예요 근데 이 DDT가 예전에는 이 DDT를 썼던 게 DDT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생, 무취, 무미이면서도 이게 한번 뿌려놓으면 너무 오래가 그리고 얘가 뭘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명령을 주고받고 신경계를 이루는 그 뉴런에 안팎의 네 어떤 그 이런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이차를 만들고 이걸로 전기신호를 보내서 어떤 자극을 전달하고 하거든요 근데 DDT를 딱 뿌리면 이 이온 신호, 나트륨과 칼륨 이온들이 돌아다니려면 이온 채널을 열어야 돼 이 채널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신호들을 주고받고 자극을 전달하는 거죠 대충 우리가 그냥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려면 이런 이온 채널들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가 중요하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근데 DDT가 곤충 뉴런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강제 개방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통로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강제로 그냥 열어버리니까 열어버려요 바로 경련 일으키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신경계가 그냥 맞대기 가버려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빈대들은 이 DDT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DDT가 그렇게 무시무시하니까 아 그걸 못 쓴다고 작사를 냈는데 문제는 DDT가 인간한테 해롭냐 이거는 밝혀진 게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옛날에 막 DDT를 몸에다 뿌리고 막 이랬어요 그냥 에이 빈대 잡자 이러면서 몸에다 뿌리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네 근데 우리는 괜찮았어 근데 이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 DDT를 갖다가 벽에다 바르잖아요 네 아예 모기도 못 와요 너무 세서? 네 근데 심지어 이게 30년을 가요 한번 뿌려놓으면? 뿌려놓으면 그러니까 이 반감기가 30년이라는 말은 거의 영구적이잖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안 해로울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충대를 뿌렸는데 네 이게 30년을 가 한 번만 뿌려도 다시는 모기가 뭐다 네 심지어 수중 환경에서는 150년을 버팁니다 네 이게 무슨 방사능물질도 아니고 반감기가 30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위대한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오래 간다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거죠 네 안 없어지니까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 동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새 껍질이 얇아진다던가 알을 낳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멸종위기의 종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거의 중금속 같은 거네요 네 이거는 쌓여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생태계를 완전 무너뜨린다 음 그래서 DDT가 금지 절대적으로 이제 전면 금지가 됩니다 금지 네 근데 이제 다른 살충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도 좀 해가 돼요 네 그리고 지속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고민이 많죠 그 우리 어릴 때 소독차 뒤에 뛰어다닌 거 있잖아요 그 동네 소독차 오면 방구차 그것도 좀 비슷한 거였을 거에요 아마 DDT였던 시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 아 나 거기 막 뒤에 막 근데 사람은 괜찮다니까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가지 연구를 했는데 네 뭐 별의별 연구를 다해요 빈대가 좋아하는 색도 연구합니다 색 음 왜냐면 빈대 빨간색 빈대를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를들어 뭐 다른 곤충들은 유인을 할 수가 있어 뭔가 좋아하는 걸로 유인해서 트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 저 모기 유인하는 방법을 알아요 목이 어떻게 유인하죠 불 끄면 됨 아 근데 그것도 모기가 사실을 모기를 유인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들어 뭐 날파리 음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사과 껍질 같은 걸로 유인할 수 있잖아요 네 바퀴벌레도 좋아하는 모기가 있습니다 음 근데 모기 사람의 피를 빠니까 네 사람으로 유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트램이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 어? 난 하는데 어떻게요 그 불 끄고 이러고 있으면은 웡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불을 딱 키면 그때 탁 키고 전기 모기채 아 근데 이거는 따닥딱딱딱딱 놔두면 모기가 와서 알아서 죽는 형태는 아니니까 아 그니까 트램은 아닌거죠 그니까 사람이 유인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트램의 덫에 들어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빈대도 그렇게 죽기가 힘든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연구한게 빈대가 뭘 좋아하냐 그 빈대는 밝은 곳을 싫어하고 어둔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걸 봤더니 검정색과 빨간색 쪽을 좋아했고 녹색 노란색 쪽은 안갔대요 새벽 한 4시쯤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 그래요? 어 약간 어두운거 인간이 가장 깊게 잠든 그 시간 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좋아하는 색도 연구를 했지만 네 뭐 사실 이게 뭐 크리티컬하게 뭐 되게 어렵고 일단은 뭐 여러가지 색도 명확하게 애를 잡을 정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싫어하는 색이야 응 사람이 있어 가서 빠는거죠 응 그죠? 아니 먹을게 있는데 뭐 좋듯이 먹을게 있으니까 먹어야지 네 뭐 인테리어 안좋다고 맛집 안갑니까? 그렇죠 네 그냥 가는거에요 그냥 내가 싫은 색이 있어도 거기가 맛집이면 가는거에요 네 그래갖고 이런것 때문에 뭐 사실 뭐 이걸로 빈대를 쫓거나 뭐 유인하거나 이건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거고 근데 재밌는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이 빈대에 대한 살충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라는걸 미리 이분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면은 빈대가 흡혈할 때 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혹시 뭐 혈관으로 뭐가 들어오나 이런걸 연구하다가 네 빈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빈대가 살충제 저항성이 있는걸 발견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 이제 DDT도 못쓰게 됐죠 네 이제 뭐 살충제가 안되죠 안되지 그럼 이거 잘못하면 이제 빈대 다시 시작되겠는데 어 이거를 미리 알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미리 빈대에 효과있는 살충제를 먼저 지금 이 이 난리가 나기 전에요? 나기 전에 아 네 그래갖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 기존의 살충제에 지금 국내의 빈대가 네 저항성이 굉장히 커서 네 어 어 일반적인 빈대는 1의 양을 뿌려도 죽었어요 네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빈대가 천을 뿌려도 안 죽는다 그럼 그냥 안 죽는거네요 안 죽는거네요 천을 뿌려도 안 죽을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한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네 식물 해충을 방지하는 농약 성분이 하나 있고 네 강아지 고양이 털에 바르는 그 동물 외부 구충제 성분이 있어요 네 이 둘 다 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사용을 허가한 천을 처음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DDT처럼 금지된게 아니고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거의 용량과 용법이 정해지면 우리나라는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효과적인 지금은 빈대를 죽이는게 이제 고열에 약하니까 빈대가 맞아요 맞아요 막 스팀으로 죽이는거에요 50도 60도로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또 뭐 지저분합니까 물이 막 뿌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쉽지가 않죠 방법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행인거는 이런 그 살충제 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용량과 용법이 정해지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충제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성장을 하고 네 그러니까 내성을 갖게 되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 빈대한테 네 아무튼 뭐 요런 말씀을 짧게 조법 새끼들이 네 빈대의 과학이었습니다 간단한 네 네 심플하죠 아 여기까지가 오비네요 네 여기까지 네 어 네 네 왜냐면 빈대가 지금 너무 핫해갖고 요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아 모르겠어요 이게 DDT 다시 쓰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진짜 DDT 쓰는 나라도 있긴 있더라고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 너무 왜냐면 DDT가 장점이 네 올해가죠 싸죠 아 근데 그거를 검증을 못하나? 인간한테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아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 조류가 막 사라지잖아요 네 우리한테 너무 큰 안쪽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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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무조건 피해다 생태계가 어쨌든 망가지니까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들은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그 아까 막 천을 해도 안 죽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옛날에 제가 자취 대학교 다닐 때 네네 바퀴벌레가 와 진짜 이만한 게 나온 거네요 진짜 있어 진짜 이만했어 저도 봤어 저도 봤어 처음에는 바퀴벌레인지 모르고 놀러 온 친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거 너무 커서 인사했죠 진짜 왜냐면 눈동자도 보여 누세요 이랬지 눈동자도 거의 보여 누세요 이랬어 근데 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커 근데 그 뿌리는 그거 있죠 에프킬러 어 에프킬러 있잖아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죽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죽였냐면 그걸 한 통을 다 써가지고 잠겨 죽였어요 아 익사했군요 익사 시켰어요 하 그거 치우는 거 장난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진짜 하 이게 흥건하게 돼갖고 얘가 거기 잠겨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진짜 갔나? 죽었나 진짜로 그리고 저걸 어떻게 치울까 응 이러면 안 되지만 휴지를 그때 당시에 내 손에 감각이 안 느껴질 정도의 두께감을 만든 다음에 아 대신에 여러 번 접었죠 접어서 거기를 이렇게 잡지도 못해 올렸어 일단 어 올리고 또 한참 더요 아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곤충 좀 무서워하세요? 하 그 바퀴를 별로 네 저는 좀 곤충 무서워요 근데 저거 막 그리마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마 같은 경우가 그런 건 또 잘 잡아요 네 얘가 돈벌레잖아요 돈벌레 그런 건 잘 잡아요 이 친구는 사실은 그 굉장히 또 선충이죠 익충 네 왜냐면은 무섭긴 한데 애가 또 부의 상징이에요 음 빈대는 가난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빈대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안 좋은 환경 추워요 어둡고 이런 데 살고 그리마는 따뜻한 곳에 삽니다 음 그래서 부잣집에서 주로 나와서 이제 돈벌레라고 하죠 네 근데 웃긴 게 얘네들이 막 바퀴의 벌레 알도 먹고 해충을 잡아먹어주니까 네 근데 해충보다 더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서 네 근데 뭐 그리마 이런 거는 잘 잡아요 근데 바퀴에 아무래도 그게 좀 그게 좀 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봤던 그 그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영화 아 그 바퀴벌레 그 수만 마리 나오는 수.. 수백만 마리 영화? 조의 아파트 아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거의? 어 영화에요 영화 영화에요? 네 아 그럼 그거에 충격이 너무 컸어 조의 아파트 저도 바퀴벌레 잡는 뭐 썰은 많죠 시골에 갔는데 그.. 샤워실이 밖에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많죠 네 그.. 이렇게.. 자택인데 샤워실 화장실이 밖에 아예 근데 그냥..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고 문을 닫아도 구멍이 뻥 뚫려있고 그냥 샤워하는데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거에요 어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져서 어 누가 보고 있지? 이러는데 진짜 이만한 바퀴가 어 나를 보고 있었어 시선이 느껴지는 건 사실상 과학은 아니거든요 어 원래 못 느껴요 근데 순간적으로 탁 새함이 있었다는거죠 어 근데 눈 순위 딱 맞췄는데 얘가 날려고 자꾸 어 파닥 파닥 이러는거에요 자꾸 근데 여기서 날라오면은 나랑 잘못하면 이제 인카우팅을 하는거죠 어 그러니까 저도 씻다가 멈춘채로 뜨거운 물을 일단 틀고 왜냐하면 바퀴가 좀 약하니까 뜨거운 물이에요 어 뜨거운 물을 틀고 너가 나한테 안오면 나도 안하겠다 나도 너를 살려준다 하지만 너가 나한테 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일 수 밖에 없다 어 그 상태로 조금 눈치를 보다가 얘가 이제 퍼덕퍼덕하는거 좀 멈췄어요 그래서 씻고 나왔죠 정당방위 가 될 뻔했네요 네 왜냐면 공격을 들어오면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딜을 넣어야 되니까 아 근데 어쨌거나 어 다행히 바퀴는 이상하게 그 적응이 안돼요 응 어쨌든 그때 그 친구 진짜 무섭게 생겼었는데 하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턱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커가지고 에 걔는 제가 볼 때 그 만약에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입에 재갈 물려야돼요 진짜 너무 커 입마개하고 입마개를 안하면은 하네스 해서 다녀야지 네 나중에 진짜 뭐 논란 생길 정도로 너무 커갖고 진짜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쯤 써보고 싶은 특이한 제품 이상형 월드컵 22강 좋습니다 아까 두개는 했죠 하나 했죠 하나 하나 했나요 두번째 얘기하다가 밥이 왔다 아 그렇다 그렇다 우리가 떨어뜨린게 그거에요 스테이플러인데 날짜 찍히는거 그게 떨어졌죠 이거는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전동캐리어대 플러그캡 플러그캡은 아마 그거 같아요 이거 꽂아 놓으면 꽂으면 열이 이거는 사실 원리적으로는 네 전혀 어려운건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어 저렇게 플러그까지도 필요없고 그렇죠 그냥 바닥만 연결해 놓으면 지금의 무선충전하고 비슷한 원리거든요 사실 이거는 네 제약이 많은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전기에너지로다가 저렇게 열을 만드는거는 사실 저항만 높여놓으면 되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실제로 저 제 그 카디발 제 스케줄 차량에 네 네 그 의자가 개조가 좀 돼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되게 그 있어 보이는 어 왜냐면 이동할 때 제가 막 자고 막 이러니까 어 이제 그거를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어 거기 보면 실제로 그 컵 올려놓는 컵 홀더가 버튼이 있어요 음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게도 되니까 이거는 뭐 딱히 막 그렇게까지 막 네 그리고 제 문제가 액체가 담겨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되게 위험합니다 음 물이 들어가면은 또 여기 전기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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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거나 뭐 네 조금 새 나오거나 이러면은 네 전 전동 캐리어는 확 땡기는데요 근데 저 플러그컵 이랑 비슷한 거를 제가 네 어제 처음 집에서 써봤어요 뭐죠? 뭐지?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선 충전도 되고 네 컵을 올리면은 컵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 전용 컵이 있고 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거 이거 뭐라그러더라 이름 부르는 이름 있던데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 뭐야 라면 끓여먹을 때 쓰는 거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끓이는 거잖아요 네 그냥 USB 정도로 하기 때문에 커피포트 커피포트 네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거를 좀 약하게 만들면 이거랑 뭐 별 다를 게 없다는 워머 정도 네 그쵸 워머 워머 강도 네 근데 써보니까 괜찮은 게 따뜻한 물이 식질 않으니까 유지가 되니까 네 좀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애용해야겠다 네 근데 뭐 모든 컵이 되는 건 아니더라구요 그 전용 컵이었겠죠 네 뭔가 좀 필요하더라구요 실험을 좀 해보려고요 저도 이제 어 근데 어쨌든 무선 충전 되니까 편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저는 저건 좀 그렇게 이미 써봤어 제가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써봤어 더 좋은 걸 이미 더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근데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없어요 숨겨져 있는 게 이 컵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쵸 뜨거워진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전동 캐리어는 제가 굉장히 그 좀 구미가 좀 당기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비슷한 형태가 예전에 그 바퀴 달린 캐리어 있었습니다 킥보드 캐리어 아 손잡이 딱 올라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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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내리고 이제 킥 캐리어를 약간 킥보드처럼 밀고 다니는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블루투스 연결해서 따라다니는 캐리어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가는 곳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거기로 계속 따라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일반 캐리어 바퀴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운행용 바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전동이면은 전동 킥보드에 캐리어를 붙인 거면은 음 근데 짐이 별로 안 실리겠다 별로 안 실릴 것 같은데 왜냐면 배터리만 이만큼을 찾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밑에 밑판 있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근데 그 일반 캐리어 바퀴에다가 이게 있으면 사실 다닐 데가 별로 없거든요 없죠 없죠 그리고 여기는 여행 가면 인도로 많이 다니니까 근데 저거 실릴 수가 있나 수화물로 수화물로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수화물에 못 싣게 돼 있죠 배터리는 우리가 가방에 맞네 보조배터리 네 그러면은 저거는 수화물로 안되고 무조건 기내용 캐리어이기 때문에 어 아니면 그거 아니고 지금 이 아저씨분이 발로 구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전동이 아니겠죠 아닌거지 그러니까 그냥 수동 수동 캐리어 그래서 아마 기내용 캐리어로서 쓸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짐을 많이 안들어가고 진짜 빨리 달리셨나봐요 진짜 빨리 달리셨나봐요 그러니까요 뭔가 어 여기로 오는 저항이 저항 없네요 진짜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둘 중에서는 제가 요즘에 좀 여행을 좀 비교적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자주 가는 시기기 때문에 예예 거의 몇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어떤 좀 계량화가 되면 오 이거만큼 편한게 있을까 왜냐면 그 체크인하러 가거나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갈 때 예 제일 힘든게 캐리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끌고 다니면 힘들어 특히 체크아웃하고 나서 아 보통 맡기고 하지만 네네네 이게 숙소가 조금 먼데 있거나 해서 다시 돌아가기 애매하면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고 다닐 때 보면 체크아웃했다는 건 뭐예요 여행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짐을 들고 다닐다는 거죠 그동안 예 뭐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짐이 는단 말이죠 그럼 결국 체크아웃하고 나서는 이 캐리어가 되게 무거워져 있고 되게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되면 이것만큼 꿀이 없죠 근데 약간 디자인적인게 응 사실 지금 시대보다 좀 뒤쳐져 있는 느낌인데 제가 볼 땐 저거보다 더 좋은 디자인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응 이게 분명히 지금은 더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전동 캐리어 쪽이 좀 더 낫다 맞아요 네 뭐 해외를 안 나간다는 가정하에 그쵸 그쵸 손잡이를 돌려서 어허 젖지 않는 부분에 앉을 수 있는 의자 어허 버터스틱 어허 어허 둘 다 편하긴 하겠다 어 그러니까요 버터스틱도 나쁘지 않은데 어 절대 버터스틱은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딱풀류거든요 저게 딱풀류 네 그 깔끔하게 안 써져요 저 버터를 잡고 있는 구조물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남아 어쩔 수 없이 이거 아까운거 어떡해 이거 아 잘랐으면 다 쓸 수 있는데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되게 그 뭐랄까요 유용한게 보통 버터 바르잖아요 네 버터가 우리가 보통 냉장고에서 꺼내잖아요 응 그럼 얘가 약간 약간 좀 딱딱하다고요 녹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요 어허 근데 토스트를 구워서 빵 위에 혹은 뭐 아니면 굽기 전에 올릴 때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를 하면 이렇게 뭔가 푹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똑 떨어지는 느낌이야 어허 그래서 빵 위에 올리고 펴 바르려고 그러면은 이게 빵이 밀리고 막 어 어 막 이게 잘 안돼요 어려워 이게 근데 이 스틱이 있으면은 그래서 앙버터 스타일로 먹어요 앙버터 스타일 아 그냥 딱 올려가지고 토스트 위에 버터를 딱 올려서 앙버터 스타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또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요렇게 발라서 뭔가 굽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음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발라먹는 분들이 앙버터 스타일 한번 드셔보시면은 매력에 빠져요 아 팥이랑 왜냐면은 그냥 발라먹잖아요 네 맛이 안나 이제 아 그게 너무 자극이 세서 앙버터 스타일로 발라야 음 아 이게 진짜 버터 맛이 느껴주는구나 어 저도 앙버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이 정도는 발라줘요 내가 오늘 버터를 먹었구나 빠다 코코넛 빠다 코코넛 빠다 코코넛 이길 수 있지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야 내가 오늘 어 불포와 지방산 좀 한번 흡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봉 배로 느낌으로 음 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펴바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물리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다 음 펴바를 때 되게 불편하니까 음 그리고 손잡이를 돌려서 젖지 않은 부분에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어 음 이게 그니까 비가 왔어요 응 보통 앉고 싶은데 젖어 있으면 안 앉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돌리면 여기 앉으면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있네요 어허 비가 왔어요 예 여기만 젖을까요 뒷부분 젖는다 이 정도 높이면 뒤도 어느 정도 그게 젖지 않나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아 아 왜냐면 그니까 뭐 뒤집으면 한 이 정도는 앉아줄 수도 있죠 이 라인 정도 음 근데 여기는 젖지 않을까요 우리가 앉을 때 여기만 닿고 앉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해가 좀 잘 나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쵸 해가 잘 나는 지역 해가 좀 잘 나는 지역이라서 네 네 돌려놓으면 또 약간 지금 막 비가 온 상태면 네 안쪽은 또 돌리면 또 금방 말고 약간 건조하고 이런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거 여기 젖어있어서 아 돌려서 앉아야지 돌렸는데 돌리지 않았는데 빈 데가 와르르 아시 그럴 수도 있겠다 파다닥 아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 이거 저게 뭔가 저게 뭔가 근데 뭐 쓸모없는 느낌이에요 저거는 네 그리고 그 이런데 공원 이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다가 진짜 위급상황 아니고서는 좀 젖어있으면 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까지 앉아야돼 그니까 뭐 집을 가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예전에 저 저 의자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본 거 같은데 비슷한 거를 의자 아이디어 네 저거보다 훨씬 좋은 거 이게 아 아 그거는 바닥 돌리는 건 아니고 의자를 돌리는 거 같다 의자를 음 네 아 이건데 이거랑 아예 다른 아이디어네요 아니면 차라리 옷을 그 엉덩이 부분을 그걸로 만들면 안 되나 아니 이게 제가 봤던 거는 네 비슷한 건데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 뒤에 앉으니까 이거 돌리면은 뒷좌석이 앞으로 오는 거 그 아이디어 있었던 거 같아요 아 네 자리 이동 네 자리 이동 다 뒤에 앉으니까 돌리면은 전부 앞으로 이동 어 그래서 뒷부분이 딱 열리고 그런 아이디어 있었어요 그거 뭐죠 화장실을 나올 때 발판으로 쓰는 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나 아 규조토 규조토 그 엉덩이를 규조토로 만들면 안 되나 규조토는 좋은 게 걔가 이제 굉장히 다공질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젖은 면이 닿자마자 얘가 발옵수를 합니다 바로옵수 그래서 빨리 말라요 빨리 네 뭐 규조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단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규조토 규조토 별로임 네 규조토 별론가 보네요 네 버터로 가시죠 버터 네 어쨌든 저는 이거는 실사용이 그렇게 막 막 좋지 않을 거 같아요 저는 제대로 포화지방 흡수하려면은 앙버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네 이것 중에 비교하면은 이게 너무 쓸모없을 거 같아요 네 버터가 낫다 그나마 이게 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러네요 반지시계 반지시계 그리고 커피 이거 아까 얘기하다가 아 제 얘기하다가 말았죠 커피 얘기하다가 커피 만들어진 알람시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커피 만들어진 알람시계가 많이 밀렸죠 그렇죠 왜냐면은 거의 떨어졌죠 이거는 네 커피를 저 시간에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단점을 하나 더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쨌든 커피 만들어주는 알람시계인 거잖아요 네 커피 제조가 부가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커피는 진짜 제대로 커피 만드는 기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커피 만드는 도구로 저 세팅을 다 해야돼 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본인이 그냥 타는 게 낫지 이거를 이렇게 부가기능으로 있는 걸로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딱히 뭐 아니 전날 밤에 막 또 빈 채워놓고 막 뭐 이렇게 뭐 거름종이 대놓고 막 이거가 사실은 그 시간에 빨리 자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온 사방이 커피가루 하 그리고 내가 실수로 내가 자다가 이렇게 쳤어 실수로 알람 끈다고 네 딱 하는 순간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냥 아 손 막 다 데어 있고 막 아 그래서 깨워주는 거 아 깨우는 걸로는 최곤데 응 하지만 아 하지만 나는 우리 집에 놓고 싶지 않다 너무 별로다 반지 시계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봐요 이거 스케일을 모르겠네요 이게 그냥 식 반지 모양의 거대한 시계인 건지 정말 손가락 낄 수 있는 건지 끼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계열밖에 이런 거 아니야 1분만에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 내가 수동으로 네 어 탁 지금 몇 시야 탁 탁 에이 그러면 진짜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아마 분 같고 네 그쵸 그쵸 20 아니 위에가 시 밑에가 분 55 있는 거 보니까 아 20이구나 이게 그쵸 20시 50 50 50 48분이래요 20시 48분 왜냐면 50, 55 있는 거 봐서 5단위로 되어 있어 25 아 35 35 30 35 이렇게 그쵸 이게 31분 네 20시 48분 그쵸 그러네요 졸라 쓸모없다 진짜 저거 진짜 파는 건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데요 그니까 둘 다 그냥 조금 그런데 일단은 둘 다 쓰고 싶진 않아 , 나도 근데 그니까 근데 저 저는 커피 만들어주는 알람 시계는 쓰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네 그냥 아예 써선 안 돼 근데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나를 괴롭힐 것 같아요 네 이 나의 그 편안한 이 잠자리랑 나의 환경이랑 그래서 앙몽 꿀 것 같아 어 이거는 없애야 돼요 저걸 쓰는 집을 없애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잠깐 스몰토킹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거는 뭐 사실 없앨 정도는 아니니까 이거 봐라 이 시간 간다 야 봐라 신기하지 돌아가는 거 봐 신기하지 이렇게 너도 한번 같이 껴볼래? 그러니까 이성한테 그쵸 그쵸 신기하지 너 하나 껴볼까? 커플링 바로 그 정도 그 정도 뭐 예상치 못한 커플링이 바로 이제 되는거죠 하시죠 이걸로 100만원인데 96만원 반지시계가요? 네 96만원? 어 근데 한번쯤 써보고 싶은 와 너무 고가인데 그니까 그거잖아요 96만원짜리를 내가 사서 쓰겠다는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써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비싸게 하네요 이게 뭐 원리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소형화 시켜서 그럼 이걸 충전을 해야되나? 그렇겠죠 아마 충전 아니면은 이제 쓸 수 있는게 이제 수은전지인데 아 그럼 이제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기전에 어? 핸드폰 충전해놔야 돼 애플워치 충전해놔야 돼 저기 에어팟 충전해놓고 반지까지 충전해놓고 무슨 뭐 어? 아예 뭐 올려놓으면 한두개가 아니네요 아니면 진짜 무선충전 해야되겠네 조그마니까 응 배터리 조그만간으로 넣어놓고 응 아 96만원까지 아니라 한 50만원 정도래요 이걸로 가시죠 이게 너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가시죠 네 앉으면 눌리는 의자 저거는 뭐 이거 빔 백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런 교재 손가락 거는 플러그 이게 아까 커피 기간은 붙었던 건데 이거 얘기를 못했어요 그쵸 저는 사실은 뭐 플러그가 지금 방식도 잘 뽑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손가락이 안 걸려서 안 뽑히는 게 아니라 그 플러그 쪽에 단자가 고장이 났거나 콘센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는 근데 그 뻑뻑하게 안 뽑힐 때 네 진짜 개빡돌 때 한 번씩 있어요 그게 이제 콘센트나 플러그 쪽에 어떤 단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노깃스럽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 손가락이 걸리면 뽑힌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 좀 저거 AS 받아야 돼요 네 아 그 정도라면 그쵸 요새는 기본적으로 뭐 어렵지 않아서 근데 되게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뭔가 그 뭔가 플러그를 뽑을 때 응 이 구조가 어쨌든 뭐 요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네네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뭔가 뽑을 때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냥 이렇게 슥슥 뽑는 이 어떤 아 저거는 여기 다 봄으로 돼 있겠죠 당연히 저거는 네 저기가 뭔가 저 공간을 내기 위해서 또 안에서 조금 좀 약간 분리를 했겠죠 아 선이 뭐 요렇게 요렇게 저는 오히려 저 사이에 자꾸 뭐 걸릴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반대로 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음 꼽을 때는 이제 보통 콘센트를 잡고 꼽잖아요 그쵸 그쵸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밀리는 힘이 잡을 데가 없어 지금 네 그 옆에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콘센트는 꼽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꼽을 때는 딱 속에 맞잖아요 되게 그 밀 수 있는 힘을 받아들이잖아요 얘가 근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이게 밀때 부서질 것 같아요 약간 눌려가지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멍이 너무 과하게 큰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요? 앉으면 눌리는 이제 네 저거는 뭐 사실 이미 뭐 저기 뭐 그럼 북코스토트 같은 데 가면은 네 뭐 여기서 굴러다닙니다 저런 거 행사장 같은 데 가둬 이거 이거 빈백이라고 하지 않나 집에서 놓는 빈백 그러니까 뭐 네 그냥 누워있는 거죠 다락방 뭐 이런 데 네 네 그렇죠 그런 건데 요기도 있잖아요 아 저거 있죠 좀 비슷한 거 그쵸 근데 이거는 좀 좀 특이점이 그건 거 같아요 다시 원상복귀 원상복귀가 된다 네 복구가 되는 거 어 예를 들어 둘 다 그냥 누가 준다 네 저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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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편할까 어 근데 플러그는 저는 기존 거를 그냥 쓸 거 같은데 음 음 저는 누가 나한테 이거 중에 하나를 준다 네 어차피 둘 다 버릴 거라서 어 버리기 편한 걸로 버리기 편한 거를 봤죠 아 약간 왜냐면 저 의자는 저거 그 버릴 때 스티커 붙여야 돼요 붙여서 버려야 돼요 네 근데 플러그는 신청해야 돼 이거 가전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아마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도 되고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저기 어디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면은 그게 가전이니까 또 가전 해갖고 아 가전은 또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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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형 가전 폐기해야죠 그냥 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도 버리기 편한 걸로는 그럼 플러그로 아시죠 플러그로 왜냐면 사실 저도 솔직히 버릴 거 같아 그리고 사실 원래 플러그가 올라갔었어야 돼요 아까 그 아 그렇구나 네 한번쯤 버려보고 싶은 제품 월드컵 아 닫힌 이유가 그려서 아 네 네 손벤 보호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예예 내가 한번쯤 써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 닫혀 봐야 되잖아요 응 안 닫히는 게 제일 좋죠 그쵸 사실은 닫히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응 만약에 진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랑을 나누다가 어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어 아 여기 뭘 그려 어떻게 그러면은 2번이죠 그냥 낙상 어쨌거나 떨어졌으니까 사랑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나를 물었어 그러면 이제 1번인 거고 아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원인과 별다만 보니까 카테고리를 좀 크게 나눈다 네 크게 크게 네 그래갖고 어쨌거나 떨어졌다 2번 물렸다 1번 네 계단이라는 거는 볼을 쳤다 3번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네요 약간 이 계단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침대를 그리는 거는 그나마 좀 뭐 아무튼 네 요 정도는 사가지고 약간은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근데 어쨌든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네 우재님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왜 다쳤어 어쩌다 다쳤어 그럼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편한데 아 너무 많이 말해야 되니까 음 그럼 이제 딱 이거 차고 있으면은 아 뭐 애인이랑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딱 요런 거 음 음 음 근데 뭐 이거 타이틀 자체가 한번 좀 써보고 싶은 이니까 네 저는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요리를 많이 하세요? 요리를 거의 잘 안하지만 어 이 방송이나 이런데서 제가 칼질을 몇 번 했는데 풍이형이랑 했던 데서도 저는 예예 보조 역할을 막 칼질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저는 막 그렇게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이게 적응이 잘 안되더라구요 계속 불안하고 아 뭔가 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칼질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저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파는 주로 가위를 썹니다 아 요렇게 요렇게 그냥 네 대파를 저를 넣을 때 바로 신선하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네 그래서 가위를 많이 써갖고 칼질 잘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있으면 꽤 저는 꽤 편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따 불안감이 감소되고 어 근데 은근히 저것도 세척해야 되잖아요 잘 안쓰게 되더라구 아 그치 네 제 생각에는 막상 있어도 안쓸 가능성이 없다 안쓸 것 같다 예예 그럼 둘 중에 그리고 저거 봐봐 하 이게 금속이잖아요 지금 저거 소리 금속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나면 크으 크으 이게 그게 진짜 소름끼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철판강 소리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어 음식에 금속 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무조건 들어가죠 실제로 그 칼같은 경우가 날이 잘 서있는 칼이 무뎌지잖아요 네 그 말은 칼의 끝쪽에 있는 그 미세한 입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철분이 섭취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저 그 금속끼리 부딪치는 그 찢어지는 소리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위협적이거든요 음 이 소리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 우리를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내다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게 DLA에 좀 이렇게 박혀있는 거죠 네 굉장히 괴로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소리를 들을 바에는 몇 번 하다보면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음 그래서 이게 더 낫다 저는 다친 이후 왜냐면 다쳤을 때 매번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은근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니까 계속 계속 설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피로도가 높으니까 네 이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쯤 써보고 싶은 특이한 제품 이상형 월드컵 어 22강 여섯 번째고요 다친 게 많네요 다치는 게 개방형 깁스 음 요거는 이제 그거겠죠 이게 밀폐형 깁스는 아 근지러워요 맞아 맞아 긁기 힘들고 공기가 안 통하고 이러니까 맞아 땀나고 냄새나고 꼬채 같은 거 넣어서 막 긁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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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것 같고 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컵 컵인데 마시고 나서 뭐 종이컵이나 이런 것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씹어 먹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쑤시개인데 어 그쵸 녹말 녹말 이쑤시개 저게 근데 어 요걸 따져봐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컵이냐 아 네 아니면 먹어야 되는 컵이냐 아 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거다 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어서 없애야되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그거 그거 전분 빨대 전분 빨대 전분 빨대 그걸로 떡볶이 끓여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영상 있었어요 예전에 아 그걸 넣어서요 네 전분이니까 전분이니까 근데 이게 먹어도 되는 거지 반드시 먹으라고 식재료를 파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이지 예 뭐 권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뭐 기호식품은 아닐 거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예쁜데요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 배 감싸는 그 망 배 과일 아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과일만 같은 느낌이네요 그 느낌도 좀 나고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그 지금 좀 그 요거를 착용하신 분도 평범한 분 아닌 약간 모델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호감이 가는 느낌 네 사진 자체가 사진 자체가 조금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도 뭐 호감이 가는 좀 굉장히 고른 치열을 가지셨는데 어 조금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네 이 면이 음 좀 좀 잇몸 다칠 것 같기도 하고 네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요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여름에 그 깁스라면 그렇게 막 진짜 막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땀나고 막 아 간지럽고 뭐 예 근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걸로 가시죠 저도 네 깁스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샤워기 예 소변과 세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오오 어 좀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소변이랑 세면은 네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 소변도 눌 수 있고 세면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는 쉽지 않죠 어 동시에는 일단 이게 숙여야 되는데 음 이게 뭔가 네 자세적으로 음 보통 저거를 둘을 동시에 하진 않죠 음 다른 걸 하지 뭐 그냥 어떤 화장실에 좀 컴팩트함에 음 좀 중시를 한 그 인테리어라면 그렇죠 그렇죠 요런 거 있으면 뭐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아 이게 근데 그거다 장소를 절약하고 네 물을 절약하고 소변기에 물을 안 내리는 거야 그렇죠 내가 손 씻거나 손 씻으면 다 떨어지니까 네 오줌을 넣고 손 씻으면 물로 아 이거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나쁘지 않나요? 근데 냄새를 어떻게 좀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뭐 맡으면서 가는 거죠 하긴 네 화장실 안에 다 있으면 어차피 이 냄새가 여기로 가고 그러니 그러니까 또 어 빨리 손을 빨리 씻어야겠네 세면을 빨리 뭐 잘만 여기만 잘 막혀있으면 나쁘진 않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거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무리 뭐 과하게 발전하고 네 생활이 편해진다고 해도 아니 샤워하면서 그 온도까지 색으로 알아야 돼? 내가 체감하면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정도면 좀 뜨겁다 이 정도면 좀 미지근하다 이 정도면 좀 차가워 안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몸에 안 닿아 보고도 딱 켰을 때 온도를 알면은 적정 온도일 때 우리가 맞추시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물 틀자마자 몸을 드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 대죠 손 대고 하잖아요 그것도 좀 수월하게 주는 그리고 만약에 봐봐요 어 얘가 예고제가 돼 그럼 내가 인정을 해요 샤워하고 있어 색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아 이미 오니까? 갑자기 뜨거움을 나온다고 해서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저기 기능 중에 한 10초, 5초 전에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해 자 좀 있으면 뜨거움을 나와요 알려줘 그런 기능이라면 저는 어?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기능이 순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가야되나요? 약간 그러면 약간 무드용인가? 약간 무드용 게이밍 게이밍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 반려동물 시킬 때 아 반려동물 시킬 때 약간 무드듬 재밌게 약간 재미를 요소를 좀 넣어가지고 분위기 낼 때 같이 어? 우리 반려동물 시킬 때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아기들 아기들 시킬 때 아기들도 재밌어 아기들도 재밌어 색깔 좀 이렇게 하고 오늘 한번 뜨겁게 가볼까?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까지 그러니까 왜 인류가 발전을 하고 좀 편해지고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저는 탄소 중립 입장에서는 여기 좋다 오른쪽 여기 좋다 저도 이게 훨씬 네 네 저는 이런 좀 그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아 좀 더 근데 오른쪽은 여성은 어떻게 해요? 뭐 남성 전용인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음 그러면은 대변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솔직히 말해서 대변하면서 세수할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대변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있죠 그러면 거기다 소변을 보겠습니까? 저기다 소변을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의 구조는 대변 칸이 있고 소변기가 있고 세변기가 있잖아요 이게 가정용은 아니고 그러면 세 개를 두 개로 줄인 거지 아 일리 있네 3을 2로 만든 거죠 왜냐면은 가정용이면은 누구나 대변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아니 가정에는 이거랑 둘 일은 없죠 공공용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냥 어 대변용 어 맞아요 일본은 대변기에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일본 거기 화장실에 변기가 있잖아요 네 일어나면 우리가 주로 그 거기 있죠 그 물 채우는 거기 그 위가 세면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손도 씻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도 요게 낫죠 낫네요 아무리 봐도 예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 저울 도마 아 이거 저거는 유용하다 저는 이거 재료 계량 네 저는 요 요리할 때 계량을 정말 신경 계량컵 쓰고 무게를 제소하기 때문에 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옥수수알 분리하는 기계는 아 저는 이거 낭만 없어요 잘 되려나 저거 잘 되고 말고가 아니라 낭만이 없어요 아 옥수수는 아 물론 이거 옥수수알을 떼다가 뭐 콘 뭐 어쩌고 이런 거 만드는 용도는 모르겠는데 옥수수 군옥수수로 먹는다? 뜯어서 그럼 뜯고 쪽쪽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저는 잘 안될 것 같아 저는 이제 옥수수를 그리 즐기질 않다 보니까 네네 네 아 쭉쭉 안 해요? 옥수수 찐옥수수 먹을 때 그 즙? 안 먹을 수 그리고 옥수수가 네 너무 달라요 사이즈가 아 맞네 잘 안될 것 같아 어떤 거는 잘 안되고 어떤 거는 막 고정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미완성품 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너무 유용할 것 같아 전자전원은 어쨌거나 효과는 있다 활용도는 있다 근데 저것도 생각보다 이제 좀 가격대가 있을 수 있고 음 왜냐면 이제 도마하니까 또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도 조금 뭐 그렇지만 어 세척도 좀 힘들겠지만 근데 아마 그거겠죠 여기서 자르고 네 칼로 이렇게 밀어서 어허 여기서만 이제 아마 그죠? 무게를 재는 그렇겠죠 저기도 이제 물이 달 수 밖에 없죠 닿으면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 정민이 들어왔네요 아직도 한다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어 원박쿤 그 분배된거 이따가 네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들으세요 네 원박쿤한테 좀 많이 분배가 좀 되어있습니다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요거 올릴까요 맨? 너무 이건 너무 씨먹었어요 네 완성도가 떨어져 네 원박쿤이 열두개 열두개 12 서브젝트 있으니까 그거 좋습니다 아 얘네가 붙네요 여하 아까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붙었었죠 요거 올렸었잖아요 만나네요 이렇게 그죠 여과는 이런 뭐 알고있죠 우리가 너무 행운이 네 행운이네요 네 리턴매치 비밀번호 입력 오 여婦 오오 야이거는 이건 아이디언데 근데 약간 귀찮긴하겠다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폴더에 컴퓨터로 비밀번호 걸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되게 수동식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보완성이 강화되어 보이는 느낌만이 있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놓으면 걔는 디지털 숫자니까요. 닳지 않잖아요. 얘는 오래 쓰면 닳지 않아요. 이거는 비밀번호 대충 보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괜히 내 비밀번호까지 공개된다. 오히려 별론데? 근데 왠지 낭만은 있다. 낭만은 있죠. 네. 낭만은 있어. 그러니까요. 띠띠띠띠띠띠. 근데 막 1, 2, 3, 4만 완전해져있어. 그쵸. 그러면 조합이 몇 개 안되는거죠? 누가 봐도 1, 2, 3, 4. 그리고 과즙 분무기. 연출이네 연출. 꽂아서. 저렇게 과즙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꽂아서 안에 있는 거를 분무를 그러니까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이렇게. 야 저거는 저렇게 될까? 과즙이 진짜 풍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게 저러려면은 안쪽에 있는 과일이 엄청나게 이미 물러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짜 엄청 짓누른 상태로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단점이 있네요. 예. 여기 썼어. 응. 다른 과일에 써야 돼. 세척해야 돼. 또 세척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척 그 단계가 들어가면 일단 마이너스 그러니까 번거로울 것 같아요. 맞출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약간 합성 이미지 같은 게 너무 고르게 나와. 그러니까 쑤욱 분사. 예. 쑤욱 저는 약간 비현실이다. 이거는? 같이 분무게. 예. 그럼 결국 버리기 편한 것도 골라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네요. 뭘 더 버리기 편할까? 저는 그래도 왼쪽 거는 가전이다 보니까 누구 주기 좋다. 아 이거 근데 그냥 그 왠지 그냥 옛날 영화 옛날 스파이 영화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프로포즈 영화 어 어? 그런 식에서 다 이 안에 예를 들어 뭐 처음 만난 날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밀번호로 저장을 해놓고 0811 이런 거 넣어놓고 선물을 주면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다 해놓고 암호를 딱 해놓고 딱 해놓고 이벤트 영상을 넣어놓고 암호를 풀어라. 암호를 풀어서 딱 맞춰서 넣으면은 영상이 딱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프로포즈 형 그러니까. 어때요? 낭만적이죠? 괜찮은데요? 저는 낭만이 있네요. 요구로 가시죠. 오른쪽은 바로 버릴 것 같아. 과즙 분무기. 저건 몇 번 쓰지도 않아요. 손으로 짜는 게 낫지. 물체 색을 인식하는 어? 내가 이거 봤어요. 내가 이거 봤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거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돼. 그리고 자력 덤벨? 아... 너무 보기 싫은데 벌써? 자석으로 해서 미는 힘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건가요? 뭐지 저게 대체? 너무 싫은데? 그냥 너무 싫어. 그냥. 너무 보기 싫은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밀어내는 힘을 버티면서 운동하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이 자석을 어쨌든 세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이 정도 부피감이랑 그렇죠. 그리고 팔에 저걸 낄 정도면 그냥 덤벨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덤벨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자력을 제대로 못 맞춰놓으면 딱딱 안 맞을 것 같잖아. 아... 그거 있다. 그건 있네요. 이게 부피가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얘네 조절할 수 있어. 만약에 힘을 그럼 뭐 1kg부터 예를 들어 8kg까지 조절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실제 덤벨로 가져오면 부피가 8kg 6kg 5kg 4kg 3kg 2kg 2kg 이렇게 있어. 이만큼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전자적으로 그 제어가 가능하면 저 제대로 될려나?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그 거리에 따라서 힘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져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덤벨이 실제로 보관할 때 부피가 너무 크긴 해요. 얘는 진짜로 이렇게 툭툭 넣으면 끝나니까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되겠다. 가까워질수록 더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그때 힘을 더 주니까 더 쪼아지는 거지.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쪼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쪼아지고 풀리고 보시면은 이게 미는 힘이라고 쳤을 때 풀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 팔까지 꼈어요. 팔에 있는 링이 밀려나는 게 더 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힘을 버틸 정도의 힘이면 이미 팔에 있는 링이 어깨 쪽으로 밀리거나 얘네들이 서로 피할 것 같아요. 피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 쳐잖아요. 얘는 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초전조체가 되는 거지. 팔의 두께에 꽉 맞게 쪼여야 되는데 자기 부상 열차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걸 꽉 쪼여준다면 제대로 운동이 안 되고 자석이 핍핍 빗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너무 안 움직일 정도로 쪼으면 그러면 피가 안 통해서 운동이 안 돼. 근육이 이제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실용성이 너무 없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얘네가 자꾸 피해 다립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좀 유용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색을 그대로 따와서 뭔가 하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색깔 괜찮네. 남방 색깔 이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랑 커플로 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 따서 따서 여기다가 뭘 해주고 네. 예를 들어 깔맞춤 같은 걸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사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네네네. 오늘 예를 들어 어떤 색깔의 옷이 있거나 어떤 아이템이 있어. 그걸 딱 따다가 그 색깔로 사인해드리면 되게 또 보람 있는 뭔가 독특한 사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훨씬 저 이거 실제로 영상을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 저는 그래서 저도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현실성이 없다. 어 11강 지나갔네요. 아 그러네요. 6강으로 올라왔어요. 어떠세요 이제 요거 두 개 개방이 없는데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좀 정해져 있다. 답이 어디 쪽으로 저는 오른쪽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한 번쯤 써보고 싶다라는 취지에 봤을 때 다 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저는 지금 약간 잠깐 착각을 한 게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 얼마나 인간에게 이루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거 말고 저는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타이틀이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거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당장 화면에서 꺼내서 한 번 해보고 싶어. 그쵸. 한 번쯤 써보고 싶다. 한 번 막 지금 당장 이거 막 이거 꺼내다가 여기도 찍어보고 막 저기도 찍어보아서 막 이렇게 해보고 싶어. 지금 모델분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금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과학이거든요. 어 이걸 보지마. 뭐 예를 들어 우리 직박이 형님이 이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음 좋은데 하지만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건 아닐 수 있다. 요게 훨씬. 그쵸. 그쵸. 이게 지금 너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모델이 너무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남자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는 요게 훨씬 우리는 딱 명확하게 간다. 어 이것도 역시 다친 거랑 역시나 이것도 써보고 싶으려면 다쳐야 돼. 그쵸. 그리고 한 번쯤은 음 한 번쯤은 예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남자분들 중에 예 소변을 보고 나면 저는 맹세코 무조건 손을 씻거든요. 저도 항상 씻어요. 무조건 씻어요. 제가 20%에 해당해요. 80%가 안 씻어요. 아 진짜요? 제가 손 씻고 있으면은 거의 다 그냥 나가요. 쓱 전 보통 손 씻고 있으면 소변 보고 제 뒤에 와서 이거 기다리시나? 빨리 씻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어 맞아 맞아 이러고 나가세요. 맞아 이러고 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손은 안 씻고 건조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요거는 소변을 보고 내가 바로 앞에 정말 동선 없이 안 귀찮게 손을 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80%가 이게 생기면 그래도 한 씻으실 것이다. 60%까지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응. 아 물론 동시는 안 됩니다. 동시라는 게 한 공간에서 어 동시잖아. 동시. 한 공간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건데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시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손에 묻지 않음 이러시는 분 계신데 실제로 엄청나게 튑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이거 한번 실험해본 영상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겠어요. 카더가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카더가든 씨 손에 안 씻으시나 봐요. 그렇죠? 아 그 휴게소 썰이 있어가지고 어어 휴게소 맞나요? 그게? 그 썰이 있었는데 카더가든 씨가 오줌이 물보다 깨끗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요거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오줌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쵸? 하지만 오줌이 들어온 녀석들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녀석들이 오줌 쪽으로 유입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줌이 들어온 녀석은 아니지만 네. 우리는 오줌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십니다. 고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깨끗하면 오줌을 마시든가 네. 그렇게 깨끗하면 물을 안 마시고 오줌을 마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요거죠. 요 두 개 중에는 그렇게 아니겠죠. 안다치니 좋으니까 음. 어. 이 프로포즈 USB 대 손가락 플러그 아 요것도 사실 사실상 어렵네요. 이게 사실 다른 면에서 이것도 버리기 쉬워서 올라온 거고 둘 다 네. 버리기 쉬워서 올라온 거 네네. 둘 중에 또 어떤 걸 버리기 쉬우냐 저는 그래도 한 번쯤 써본다고 하면 요거 저는 비밀 버립니다. 저도 요거 오른쪽 거는 진짜 일단 꼽을 때 부러집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그 인류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플러그가 지금 지금 생긴 플러그를 쓴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바뀌지 않고 네.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편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것 같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저 플러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너무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이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평면인데 붙였다가 그냥 약간 디자인이죠. 그리고 딱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뭐 USB를 줘. 네. 가질래? 그럼 받는 사람이 있어. 아 그죠. 플러그를 줘. 가질래? 제가 볼 때 안 받아요. 그리고 궁금증 유발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있어 보이고 이걸로 가시죠. 버터스틱 때 반지시계 와 재밌는 게 뭔가 압도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진짜 뻥하치고 힘들다. 별로 안 써보고 싶은데 둘 다 써보고 싶지 않으니까 힘드네요. 네. 음... 버터가 그것도 맛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막 빵이 밀리고 한다고 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녹으면서 결국엔 잘 발래지거든요. 칼로 이렇게 쓱쓱 했을 때 또 그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근원적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버터스틱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손에 안 묻히려고 쓰는 거겠죠? 안 묻히려고. 근데 저거는 바르려니까 내가 빵을 잡아야 돼. 반대쪽으로 잡아야 돼. 잡다가 바르다가 버터가 손에 묻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거 알죠? 안 발리니까 막 이러다가 이거 알죠 이거. 봐봐요. 빵이야? 응. 잡았어. 버터 스틱이에요. 비벼. 비비다가 그럼 무조건 묻어. 여기 다 묻어. 다 묻고 많이 빼면 불어지죠?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리고 바르다가 바르다가 결국 또 돌려야 돼. 또 돌려야 돼. 또 돌려야 돼. 어떻게 돌립니까? 빵 잡은 손으로 다시 잡고 돌려. 그러면 빵에 있는 기름 또 묻고 저는 저는 이거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거잖아요. 과연 얘가 전자식으로 얼마나 그 시간이 가고 배터리가 바뀔 때 어떤 그 그래픽으로 바뀌는지 이런 거 궁금해서라도 저는 저도 이게 그나마 이것도 역시나 길 가는 사람을 줘 보는 거죠. 버터 스틱 가질래? 안 받아. 안 받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반지 시계는 줄 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리셀부터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건 크림에 올라옵니다. 진짜 이거는 왜냐면 일단은 독특하잖아. 그죠?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올라온 거고. 올라왔죠. 도마. 도마. 저 일단 선택을 하자면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저 이게 궁금합니다. 아 저는 도마인데. 도마세요. 왜냐. 실리콘 핀은 그렇게 꽂을 일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한 번 그냥. 어. 한 번 꽂아보고 싶어. 그냥 한 번. 별 이유 없어요. 그냥 꽂아보고 싶어.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거에는 좀 더 낫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을 때.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안 봐도. 응. 솔직히 실험실에 있는 그 저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옆에 그냥 공간만 더. 아까 전에 포커스컬 같은 거죠. 그런 거죠. 도마와. 공간만 조금 더 늘린 건데. 저울을 같이 연결한. 그렇게까지 신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진짜로 그. 용도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실험실용 저울 있죠. 맞아요. 그 위에서 썰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닥 새로운 경험이 아닐 것 같은 거죠. 음. 한 번쯤 써보는 거에서는. 나는 이 실리콘. 실리콘 핀이다. 어떤 드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냥. 어허.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것도. 뭐. 뭘로 해볼까요? 아마 제가 요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조금 쓸모있어 보이는 거지.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요거요? 요게? 도마가. 도마가. 한 번쯤 써보고 싶다고 보기에는. 좀 취지랑은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인지라. 내가 갖게 되는 걸 생각해 자꾸.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걸 소장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돼. 누구도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걸 생각해야 돼요.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거. 자꾸 내가 갖는. 그러니까 저는 요거. 저도 실리콘 핀이가 있어요. 아 요거. 궁금해 그냥. 어떤 느낌일까. 우리 좋으신 분이에요. 고생을 그래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 이제 조금. 너무 압도적인데. 이제 좀 재밌어지네요. 난 지금도. 난 막 지금도 손이 막 근질근질해요. 지금 당장 저거 꺼내가지고. 아 정말? 막 어딘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이것도 왼쪽은. 네. 뭐 탄소중립 차원에서 했던 거지. 사실은. 그렇죠. 딱 한 번만 써본다. 그러면 저도 오른쪽. 아 이거 너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이거. 이미 좀 정해져 있어. 아. 이거. 저는 뭐 둘 중에 따지자면. 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과연 실리콘 핀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준인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지금 제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지 눈이 좀 좋았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실리콘 핀이 아직. 실리콘 핀이 아직 있다고? 저는. 이거는 있잖아요. 전동 캐리어는. 한 번 좀 써보고 싶은 거잖아요. 응. 난 여행 안 가도. 이건 그냥 탈 수 있어요. 그냥. 그냥. 그냥 자전거 대용으로. 그러니까. 네. 타볼 만하다. 뭐 굳이 뭐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뭐 캐리어로 규정 지은 다음에 어디 가서만 타야 돼?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좀 타보는 거예요 그냥. 네. 실리콘 핀? 뭐 내가 뭐 못 받기 장인입니까? 아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솔직히 이거 너무 대지 눈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얘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그리고 얘가 너무 예뻤어 그냥. 아까 이거 미모 점수가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뭔가 그 아저씨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저 아저씨라는 그 저 모델분의 매력이 또 많이 방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속도감.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갈 니는 없거든요. 너무 빨라요 지금. 진짜 빠르게 가고 있다는 이 느낌. 그러니까. 과연 저 정도 속도가 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자극시키고. 지금 헬멧을 안 쓰신 게 아니라 속도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헬멧일 수도 있어요. 아 약간 저 모양으로? 네. 요렇게 잘라서. 헬멧일 수도 있어요. 디자인 헬멧. 네.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 좁은 다음 장면에서 개방형 깁스하고 계신 걸로. 어디? 여기다가? 아니. 다치셔서. 아아 다치셔서. 네. 빨라가지고. 아 저 또 여기다 한다. 아 좋습니다. 요걸로. 어. 얘네 왜 이렇게 자꾸 붙는 느낌이지? 근데 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어. 억지로 올렸어요. 이게 뭐 이제 와보니까 조금 느낌이 있네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필요 있고 없고로 따지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 기준으로 봐도 이게 훨씬 그렇죠. 한 번쯤 써보는 거니까. 그냥 한 번쯤. 그냥 하루 정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오른쪽 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아 인간의 근본적인 호기심. 이게 또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여기서 한 번쯤 써보고 싶은 특이한 제품이라고 해서 예. 이거 두 개 중에 궤도님한테 하나를 준대요. 여긴 뭐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얘기를 안 해줬어 지금. 근데 뭔가 약간 비밀번호만 알려줬어. 뭔가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 약간 고민에 휩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모르니까. 받아서 열어봤어. 거기 뭐가 들어있다? 반지식의 당첨권. 아. 그럼 결국 반지식의. 어때요? 음. 반지식에 올라가시죠. 반지식으로 가요? 네. 어차피 똑같다. 가자. 아 근데 이거 정해져있다. 근데 솔직히. 나 또 지금 나 지금 또 그래.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꺼내가지고 막 이거 침착하늘색이랑 이거 다 찍어보고 싶어. 아 근데 이 월드컵이 네. 막 16강 뭐 이거 32강대가 재밌는데 올라오면 너무 딱 너무 정해져있어요. 맞아. 이거 하나씩 설명할 때가 좋고. 그러니까. 얼마지 이거? 올라가시죠. 너무 심한데? 뭐야. 아 부전승이야. 전동캐리어 부전승 벌써 두겼네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저씨도 저 펜을 쓰려고 뛰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방향으로. 네. 저 아저씨도 저 펜을 쓰려고 지금 빨리 가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펜을 쓰면 여기를 찍은 다음에 여기를 그리면 아아아. 아 진짜 너무 잔인해요. 진짜 이거는. 잔인.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잔인해. 아니 묘수 아닙니까? 묘수? 아 너무 잔인하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아 근데 어쨌거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아저씨조차도 지금 저 펜을 쓰러 가는 느낌이니까 아아. 이거는 이길 수 없네요. 세네요. 너무 세다. 너무 신기해. 지금 지금 당장이라도 잠깐만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도 한 건가? 뭐야? 오오오오. 아저씨가 이겼어. 이거 이겼어? 와아. 이거 우리만 한 건가? 설마? 아니요. 2등 2등. 아니 그러니까 이 게임을 우리만 한 건가? 아. 뭐야. 왜냐면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빨리 떨어뜨렸는데. 어? 그러네. 다른 사람도 했나 봐요. 잠깐만. 전체 아 그러네요. 다른 사람도 했어요. 왔어. 와 우승 비율이 압도적으로 전동 캐리어가 높아. 앉으면 눌리는 데 높아. 지금. 아니 근데 이것도 의외로 높네. 그러니까. 아니 전동 캐리어는 어차피 여행을 못 가는데. 신기하네. 와 이걸 이겨? 꼴찌가 뭐예요. 꼴찌가. 꼴찌가. 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어? 어? 은근히 한 번도 우승을 못 했어요. 저거에? 아 우승을 몇 번 했느냐구나. 아니 우승까지 가는 건 쉽지 않네요. 근데 이게 결국 여기로 몰리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또 한 번 캠을 한 번 캠을 갔다가 야. 재밌네요. 월드컵까지 해봤습니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월드컵까지. 네. 이제부터 2부가 끝났네요. 3부가 예. 저희 며칠에 하죠? 3부를? 3부가 짧아요. 제가 보니까. 3부가 길어봐야 한 시간? 네. 그죠? 네. 제가 볼 때 3부가 좀 길어봐야 한 거니까. 당분 충전 좀 할까요? 그럴까요? 출출하지 않으세요? 뭐 뭐 좀 달달한 거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조금 달달한. 제가 달달한 거 한 번 주워볼게요. 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당분 충전을 좀 하고. 어허. 으아. 짜. 야. 달달한 게 뭐가 있네. 어허. 어허. 맛있어 보인다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붕어빵. 이 정도? 붕어빵이랑 이거 한 번. 한 번. 달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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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달달구리였습니다 달달구리 달달구리 드셔보셨어요? 비초비? 저는 먹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던데 느낌이 이게 그냥 빈츠 빈츠 양면탄 카카오택시 불렀냐고 물어보시는데 누 택시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음 음 음 음 맛있다 이거 약간 빈츠 빈츠 딱 그 느낌이에요 빈츠 업그레이드 느낌? 아 진짜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음 음 아 제가 방금 톡을 하니까 택시 불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매니저님이랑 연락을 좀 했습니다 뭐에요 매니저님이 아 지금 뭐 정할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을 핸드폰을 안보니까 음 핸드폰 너무 안봤다 엄청 엄청 왔다 아이고 근데 우리 지금 몇시간 했죠? 7시간 45분 했네요 449개 왔네 아니 시청자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 때문에 미안해서 미안해서 음 뭐 8시간 정도 하겠네요 보통 그죠? 그래도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방금 오셨대요 그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우리가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 그죠? 맞아요 그래서 미연시 들어가기 전에 텐션을 좀 올려야됩니다 네 어떻게 올리죠? 어떻게 올리 방법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3부가 미연시입니다 3부가 미연시고 과몰입금지라는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거를 제가 궤도님이랑 미연시를 하게 될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걸 또 하게 됐네요 그니까요 근데 미연시는 저는 옛날에 준빈이랑 하시는거 보고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사실 준빈쿤이랑 저랑 했다기보다는 응 어 준빈쿤이 하는걸 구경했죠 저는 음 네 준빈이가 진짜 워낙에 잘해요 또 잘해요 또 미연식의 페이커다 보니까 응 근데 제가 그리고 미연시 같은건 사실 과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 사랑도 과학으로 응 거의 솔루션이 나오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어떤 그 어느정도 정해진 썰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2년으로 보고 있고 2년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호르몬 네 그건가요 응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는 연인들은 응 어느정도의 그 거칠의 사랑이 좀 있는 거겠네요 노력하는거죠 노력 네 노력 이제 호르몬은 더이상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로토닌이라던지 조금 잔잔한 그런 예를 들어 예전처럼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바소프레신 네 독점욕이 있어요 독점욕 음 예 예를 들어 이제 막 질투심이 막 엄청 나오고 응 막 내가 좋아하는 애 아무도 건드리지마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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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소프레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면 네 뭐 그래도 독점욕까지는 좀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뭐 내꺼야 이거보다는 그냥 뭐 우리는 가족이여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그거죠 응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사랑의 사랑의 뉴턴의 제일 법칙 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으로 가는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사랑을 해왔으니까 응 앞으로도 그냥 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바소프레신이 안나온다 네 혹은 뭐 그런 뭐 페니 레티라민이 안나온다 응 뭐 이런 그 어떤 통각지가 벗겨졌다 응 그렇다고 해서 더이상 사랑이 아닌거냐 응 이런것들 봤을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은 워낙에 복잡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뭐 그중에서도 뭐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거지 실제로 이게 뭐 뭐 크리티컬하게 뭐 어떤 이러면 사랑 안하는거야 응 이러면 사랑하는거야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네 말할 수 없다 근데 또 그거를 한쪽에서는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인정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주구장창 뭐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뭐 왜 나를 향해서 응 뭐 뜨겁지 않냐 아 설득을 해야돼요 그러면 난리 부르스를 치면 이제 응 어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더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yes or no 로 답하는건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음 왜냐면 이제는 예를 들어 뭐 한 10년을 사귀었어 그러면은 뭐 너 더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네 그걸로 시작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럼 바로 헤어질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일까? 아 아니죠 아니죠 음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 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자 라고 나오면 음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게 될 것 같은 아 정의하는 순간 네 근데 궁금할 수 있잖아 정의할까? 그러면 어? 한번 그래볼까? 일리있는 접근인데 어 그러면 이제 응 뭐랄까 발전적인 사인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실험을 해 각자 호르몬 측정하고 해가지고 지금 너 몸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의 향 도파민 뭐 페니레티라민 뭐 바소프레신 하나하나 다 이게 체크를 해요 노르에프네프린 그러면은 봐봐라 니가 분명히 나한테 먼저 사랑하지 않느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실제 평균 호르몬 농도가 니가 더 낮다 나보다 어 어 지금 이걸 물어봐야될 주체는 나다 니가 아니다 적반하장이네 예를 들어 니가 뭐 노르에프네프린 농도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바소프레신을 비교해보면은 이렇다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가는거지 너 나한테 질투하는 척하는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호르몬을 보면은 명확하니까 어 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네 이 수치상으로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다 어 나는 충분히 사랑한다 나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괜찮죠 깔끔하잖아 너무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깔끔하게 그냥 그냥 어 그저 뭐 어 어 아 이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어 막 그 앞뒤 안보고 어 감정적으로 막 뛰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런식으로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수 있죠 예를들어서 우겨 아닌데 아닌데 나는 더 사랑하는데 그러면 근데 솔직히 이게 실험에 오차가 또 있어요 예 오차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음 오케이 아닌데 오찬데 이러면 음 오케이 수용 수용의 과 수용 어쨌거나 요거를 한번 해주면은 이제 넌 넌 날 더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겠죠 너무 좋은 방법인데 네 그것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또 그 말하면은 또 호르몬 재야돼 그냥 뭔가 뽑고 어 이거 털 하나로 호르몬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만약에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해서 뭐 넌 변했어 넌 더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뽑아 음 갖고 와 음 털 갖고 와. 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 됐지? 나와. 나와. 자. 뭐야. 그러니까. 니가 얘기해봐. 근데 이런게 또. 니 앞에 지금 이 결과가 있지? 어떻게 된거야? 이게 유머에요 또 이게. 위트. 위트. 이런식으로 또 잘 이렇게 해결이 되는거다. 과학을 이용한 위트로 해결을 해 나가는거다. 위트있게. 위트있게. 위트. 아셨습니까? 사페식 사랑이냐 했네요. 사페식 위트? 어. 사실 사페 라는것도.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뇌를. 사진을. 분석을 해봤더니.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뭐. 뇌과학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건 아니긴 해요. 이게 공식적인건 아니에요. 네. 어쨌거나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그런것들. 구분할 수 없는거고. 소시오패스니까. 사이코패스가 하는 일들.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걸 무시할 수 있어. 왜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느끼니까.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인 영향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버린걸 말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갈수 있죠. 지금. 그. 하나. 추천드러온게 있거든요. 월드컵이. 네. 말씀하세요. 네. 요거 한번. 한번 제가. 오. 이거 원래 빠지는건가. 사이코패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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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뭐 어떠실지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 사실 국밥 컨텐츠이긴 하죠 그 침투부색에 관해서는 이거만큼 뭐 이렇게 안전빵이 없죠? 요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크긴 크다 일단 뭐 좀비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냥 예예예 치트키죠 치트키 크긴 큰데 뭐 요거랑 가까이 32강 한번 가까이 어 반응이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64강은 너무 많잖아 저는 자신있어요 64강도 왜 안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64강가요? 근데 저는 64강을 하면 나는 괜찮다니까 저는 생각 없어요 진짜 아 난 내일 쉬어요 지금 민심 뒤집어름 64강이다 근데 이제 아침 8시까지 시간이 지금 저는 자신있어요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10시간도 채 근데 이게 과학 얘기를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근데 이제 딱 화면에 월드컵이 떠있어야 또 우리가 다시 지금 형수를 불러일으키잖아 이거 클릭 한 번으로 네 지금 뭐 많은 것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지금 이 객기로 나 64강 난 돼 난 할 수 있어 해서 선택했다가는 네 내일 어떤 여파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불침번이란게 무엇인가 응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불침번이라는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불침번이라고 할만한 역할을 오늘 했나 네 모두를 재우고 우리가 서야돼 근데 모두가 서서 나갔어요 우리가 거의 죽어있었단 말이야 이게 불침번입니까 이게 불침번이니까 동네 순찰이니까 이것도 알아야돼요 동네 순찰 해주시는 분들의 감사함을 알아야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동네 순찰로 이제 온게 아니니까 지금 어? 수많은 우리 뼈주민들 뼈주민들 지금 이렇게 버리실겁니까? 어? 우리 뼈주민들 버리실겁니까? 하하하하하하 근데 왜냐면 이게 64강이지만 32번을 선택만 하고 나면 뒤에 16개의 선택부터는 금방금방 끝나 금방금방이기 때문에 맞아맞아 자 한국 좀비사태 발생시 가장 가치있기 싫은 생존자 혹은 생존자 그룹 64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재님은 절 수도 있어 존다고요? 아니 절 수도 있다고 절다고요? 절, 절 아아 하하하하 아 이 대상자가? 네 아 아닙니다 약간 지금 느낌이 쫓는데 절 수도 있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뭐다? 응 우리 12,000의 지금 우리 자존심 돌아와야되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그죠? 이거 조건 하나 걸읍시다 64강을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이걸 진행하는데 시청자가 9,000분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바로 꺼 바로 꺼 방송 방송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나 더 이상은 여기에 비비고 싶지 않아 그러면 왜냐면 제가 이 8,000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어요 저도 나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이거 아니 뼈괴인데 네 이거 말이 돼요? 아 괴뼈라고 해야죠 아 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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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뼈인데 시청자가 8,000분 이었다 저는 이거에서 아 물론 침착맨이 없지만 아니 뭐 병건이 없으면 뭐 망해? 뭐 거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채널에서는 그렇게 많아 병건이 채널이다 근데 8,000분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1,000분 혹은 2,000분까지도 이제 지켜봤던 어떤 어? 너네요? 아니 우리를 갖다가 지금 침착맨이 여기 안쳐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내가 없어도 살려내라 너희가 돌아가는 걸 보여달라 어 살려내라 너네가 이거를 그래도 7,8천명 모으려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괴골괴골이라고 괴골괴골이 아무튼 저희가 그 지금 제가 뭐 컨디션이고 뭐 내일 일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네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 저는 지금 거의 그 사낭전의 강백호예요 네 내가 오늘 목이 끝나도 네 지금 나는 말을 해야 돼 네 하지만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9,000분 밑으로 떨어진다? 바로 방종해요 알겠습니다 9,000분 밑으로 떨어지면 방종하겠습니다 9,500? 아 9,000 9,500 왜냐면 좀 이게 또 아슬아슬 아 그래요? 좀 이게 재밌을 거 같아서 오케이 9,500? 9,500 밑으로 떨어지면 방종 바로 바로 방종이야 아우 들으셨죠? 밖에 우리 수호자님들 9,500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방종이에요 으흠 아 근데 늦은 시간이라서 한 500명은 금방 빠진대요 갑자기 한 번에 만 명이 넘었네 그거 감안해? 500명 감안? 이거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있어요? 9,500은 해줘야 우리가 맞아 맞아 아니 저는 17,000 나오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왜냐면 만은 좀 상징적이고 네 9,000은 이건 너무 우리가 뭐랄까요 허용할 수 없는 거네요 그 중간 정도 9,500 아니 뭐 9,500 안 될 거 아닙니까? 어? 만 명은 나와야지 갑시다 어 JJQ 아 JJQ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9,500 나오면 너무 좋죠 안 될 거 나도 나오고 싶다 진짜 몇 명 나오세요? 저는 라이브하면 한 2,000분? 어?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가 우리도 이제 2,000 1,500 1,500, 2,000인데? 뭐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9,000명도 많긴 하네 그러니까 많은 건데 여기 여기가 어디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야 우리는 인물은 다르지만 이 공간은 침투부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침투부인데 네 아니 마블 그 1페이지 2페이지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말고 네 뭐 앤트맨이 나온다고 흥행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새거 계속 그리고 지금 잘 안됐나? 뭐 9시간 했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10시간 넘었은 사람입니다 저도 11시간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10시간, 11시간이 모여서 네 9시간 하러 왔습니까?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국밥 가자 예전에 바람핀 전여친 그리고 남친 생존자 예 예전에 바람을 폈던 이성의 아 이성 친구가 있는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재님이면은 예전에 바람을 폈었던 전적이 있는 나의 전여친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전여친 나의 전여친 네 얘가 나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던 전여친인거죠 폈던 근데 지금 지금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지금은 그러니까 헤어진거죠 전여친이니까 헤어진거죠 헤어졌는데 바람을 폈었다 네 오케이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또 긍정의 눈으로 봐야돼요 긍정의 눈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뭐 뭐 사랑할거야 여기서 어 아 그리고 지금 보세요 네 일단은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 네네 우리가 정말 이 드넓은 우주 네 어 반지름 반지름 460억 광년 아 네 직경 어 920억 광년에 달하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네 네 나와 작은 인연이라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응 이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거죠 네 이 900 어 920억 광년에 이 거대한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나와 어쨌거나 연이 있었던 사람 이거는 저는 가치있기 좋은 사람이죠 그럼 네 그러면 나한테 네 분노를 엄청 자주 많이 냈던 사람도 아 엄청난 인연 아닙니까 저는 우측은 또 긍정의 눈으로 보면은 네 어 저분이 분노를 나에게만 조절을 못할까 아 아 네 좀비들에게도 못할 수 있다 좀비들에게도 네 그럼 일종의 그 그 약간 그 스타크래프트2 보면은 막 떼굴떼굴 굴러가서 터지는 친구도 있죠 맹독충 음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비 쪽에 이제 좀 던지는 거죠 약간 그쪽의 맹독충 역할 저는 이미 일종의 좀비라고 봅니다 하하하하 군조장 아 왜냐하면 원래 좀비다 일종의 좀비 아 원래 좀비다 좀비들이 예 그거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어 그러니까 이 표출되는 거를 참지 못하고 인간을 향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실상 좀비와 다른 점이 없다 없다 아 아직 유전자가 유전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99점 아 네네 어 99점 잠깐만요 0점 인간과 인간 저와 우재님 간의 유전적 차이가 0.3%거든요 음 그러면 그것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7%가 유사하지만 좀비다 근데 좀비 중에서도 예 좀비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좀비가 수억 마리가 있다고 쳐요 어 그러면 그 좀비에서 개차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좀비 중에서도 인간에 가까운 좀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49 인간에 51 좀비야 어 근데 얘는 51 인간에 49 좀비인 거예요 아 아 인간이긴 한데 독긴 객긴이다 이거죠 좀 가깝다 네 저는 그렇게 본다 근데 이거 월드컵 어렵긴 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월드컵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좀비를 네 즉 어 더 정확하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지금 그거 저기부터 시작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다시 캠으로 가서 아직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지금 좀비를 지금 좀비 사태에서 인간을 찾아야 되잖아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응 인간이란 호유류계 네 어 이거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아 인간이란 인간입니까? 어떻게 알죠? 인간이란 응 생물학적인 인간 생물학적인 인간 이걸 더 쉽게 갈게요 더 쉽게 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있어요 네 왜 얘는 인간이 아닙니까 고양이니까 왜 고양이라는 걸 알죠? 생김새 생김새가 왜 다르죠? 사족보행 고양이가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고양이의 유전자가 응 그 설계도를 통해서 고양이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즉 유전자가 다른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거죠 예를 들어서 그 초파리 응 나 유전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초파리와 내가 60%가 똑같아요 유전자가 아 그래요? 대단히 비슷하죠 네 기분 나쁜데요? 바나나와 나도 60%가 비슷해요 오 오 그래서 이제 이거가지고 지금 유사과학이 퍼지는게 있어요 요즘 최근에 0.6 궤도는 바나나다 0.6 우제는 바나나다 이런 이야기 돌거든요 아 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지고 뭐 10명 중에 6명은 바나나일 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 이건 다른 얘기에요 네 그렇다고 뭐 10명 중에 6명이 바나나고 4명이 인간 뭐 이런거 아닙니다 네 뭐 0.6 바나나 0.6 궤도 이거 안돼요 네 그렇게 연결지면 안된다 그렇죠 밀가루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동 빵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이거는 그렇다고 우동으로 빵을 뭐 이렇게 0.6 빵으로 이렇게 안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파리와 인간도 60%가 비슷하다 어 다시 말하면 40%의 차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쟤는 그렇죠 고양이는 인간과 90%가 유사해요 아 이 말은 뭐냐 고양이와 나도 10% 차이만으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침팬지 인간과 비슷하네 네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요 침팬지가 네 침팬지 같은 경우가 사실 인간과 거의 한 98% 이상 98.4%에서 98.8% 정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에서 1.6% 차이가 이만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랑 우재님 99.9%였어요 원래 유사유리 원래는 0.1% 차이였는데 네 최근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은 0.3% 차이로 지금 다시 소정이 됐습니다 네 즉 궤도 주재 뭐 차은우 음 이런 분들이 0.3% 차이인거야 그러면 거의 우리도 차은우네요 우리도 99.7% 차은우인거야 그러니까 거의 차은우라고 표현을 해도 되네요 0.3% 빼고는 다 똑같은거야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거는 좀비 네 어 침팬지와 인간 사이에 있을까요 침팬지 밖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양이 늘어놓는거야 초파리 고양이 침팬지 인간 어디 낄까요 침팬지 인간 사이 그쵸 그쵸 아마도 좀비는 누가 봐도 인간 느낌이 나니까 네 근데 애가 좀 마탱이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1% 미만 차이로 그쵸 하지만 0.3% 보다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침팬지와 인간 사이 있으니까 음 98.4에서 98.8% 보다는 비슷하나 99.7% 보다는 낮다 덜 비슷하다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걸 우리가 좀비의 유전자가 이 정도에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거를 정의하고 가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다 멀리까지 가볼게요 네 여기는 확실히 인간이죠 인간이죠 이 친구도 99.7%는 인간이다 인간이죠 유전자가 99.7%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네 99.7%가 유사하니까 인간이잖아 네 근데 아까 물어보셨죠 인간이 아니다 좀비와 진배 없다 왜 네 그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성향이 비슷하니까 네 이거는 또 다시 돌려 말하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 다시 또 이게 길어져 네 다시 돌아오면은 인간과 로봇의 대결을 볼 수 있어요 로봇 괜찮으세요? 네 저는 뭐 저는 지금 목이 나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인간과 로봇 인간과 로봇으로 봐 예를 들어서 인간과 로봇을 우리가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네 근데 로봇이 갑자기 음 저는 인간 편에 쓰겠습니다 어 난 인간이 왜 싸우겠습니다 그럼 인간이니까 로봇입니까? 그래도 로봇이죠 받아줘야죠 그래도 그죠? 생각해봐요 아놀드 슈얼저넥 같은 거 딱 나왔어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딱 나왔고 인간이랑 로봇은 저는 존 코너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로봇은 인간이랑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로봇으로 좀 로봇도 우리가 보듬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인간 쪽에 존 코너 진영에서도 아주 얍삽해가지고 로봇 쪽에 붙은 놈 있을 거 아니야 음 얘 인간이니까 로봇입니까 이거 인간이래도 요거는 로봇이야 이거는 이 말은 뭐냐 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이제 우재님의 말씀이 정의가 돼 아 바로 뭐냐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음 생물학적으로는 이 DNA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의한 게 좀비는 98.4에서 8% 사이부터 99.7% 사이 요걸로 보는데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과 좀비를 구분할 수 없다 없다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우리 편에 쓰는 사람이 인간인 거고 네 우리를 대척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것이다 즉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생존에 위협되는 행동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을 좀 찔렀네요 오디오가 사라다네 이제 이게 내 시간이야 원래 네 하시죠 예 요거죠 아 왜냐하면 바람핀 전 여친 남친은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랑 다시 사랑할 거야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아니 사랑을 해도 돼 해도 돼 사실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별 영향이 없어 이거는 이거는 약간 논점 흐리기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건 논점을 흐린 거야 920억 광년 우주에서 네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듬어 줘요 네 오케이 학생들만 있는 그룹 대 중2병에 걸린 생존자 이거는 뭐 너무 쉬운데 어 아니 학생들이 뭐 괜찮네요 자 봐봐요 나쁘지 않아 이들은 진짜 학생이라고 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고 쳐도 네 중2병에 걸렸다는 것은 네 유사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치면 이것도 네 우리가 그 그냥 사전적 정의로써 담백하게 접근해야 돼 감정 휩쓸리지 말고 네네네 볼게요 학생들만 있는 그룹 네 문장에 문제 있습니까 없죠 괜찮아요 중2병에 걸린 생존자 여기서 단어를 좀 정리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이라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어 우리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어떤 비하의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비난하거나 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중학교 2학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 걸린 생존입니다 이거는 좀비 사태에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병 걸린 생존자랑 갈 것이냐 병 걸리라는데요 병 걸린 생존자 병 걸린 생존자 병 걸린 생존자 네 이거는 고민할게 없어 이거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네 성인만치 해요 잘해요 네 예 병 걸린 생존자는 이거는 우리의 네 생존에 위협이 된다 네 네 네 올라가야죠 그리고 네 이것도 약간의 비약이지만 네 어 병 걸린 생존자 네 즉 병건 리 병건 리죠 네 유사 좀비다 역시 그렇죠 네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아 남탓하는 생존자 네 편식이 심한 생존자 어 편식이 심하면 어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수 있죠 네 좋아하는 음식이 겹칠 경우에는 네 분쟁이 나요 네 근데 편식이 심한 생존자가 있으면 네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편식이 심한 생존자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많지 않겠죠 이 사람한테 먹는 것만 좀 몰아주고 나머지로 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한쪽을 몰아주면은 조금 여유있게 풀 수 있다 결국 여기도 이병건이긴 한데 아 아 그러네요 네 어 남탓하는 생존자 이것도 변건리 이거는 어렵긴 하다 왜냐하면 변건리 대 변건리 네 둘 다 굉장히 꼴대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 이건 좀 어렵긴 한데 과연 변건리가 변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변건리가 이 변건리를 약간 저는 좀 좀 우리는 이걸 좀 스케일 관점에서 꺼낼 거죠 스케일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둘 다 지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음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그 글로벌적인 네 부정이 로컬 부정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에 속하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미시적으로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줘요 네 미시적인 부정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그러면은 남탓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시적이죠 저 친구는 제가 볼 때는 편식도 실제로 할 것 같아요 어 네 만약에 맛없는 음식이 나왔어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이거 준비한 사람 탓 탓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 오른쪽에 있는 편식기 심한 생존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집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식만 하는 거는 조금 애교일 수 있다 근데 저는 편식기 심한 생존자는 네 뭐 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가 먹기 싫다는데 뭐 그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더 싫죠 좋습니다 약탈 경험이 있는 그룹 약탈 경험 스위트홈 같은 드라마 보면 이제 나옵니다 예예 갑자기 버스로 온 어떤 집단이 약탈을 해온 집단이고 그들이 이제 어 지금 우리의 집단으로 어들어오면서 와 이게 약탈 경험이 있으면 예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공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탈을 한 경험 어 그렇죠 약탈을 한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항상 아 내가 약탈을 하면 지금 이 어떤 혼란의 상황에서 내 약탈을 하면 나는 얻을 수 있는구나 라는 걸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번 해봤으면 못 멈출 것 같거든요 어 저는 지금 두 그룹이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생존자 그룹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약탈 경험이 있는 그룹이 내 그룹에서 약탈을 해가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죠 네 하지만 이들을 잘 리드해서 내가 여기 낀다면 어 우리는 이제 그 약탈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음 전략 자체를 네네 그래서 약간 히트앤런 전략으로 어 좀비들도 약탈을 하고 어 예를 들어 좀비 편에선 악랄한 인간들 쪽으로 약탈을 하고 그러니까 강자의 편에 서면 그렇죠 오히려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우리 그룹의 생존율을 역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경험치가 있는 그룹일 수도 있다 음 네 오히려 그러네요 네 그 여왕벌 그룹은 이것도 근데 비슷해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그룹이죠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가 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쫙 이렇게 어장관리같이 아 어르고 달래며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무임승차하는 느낌이죠 아 존나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죠 네 근데 요런 리더가 있잖아요 네 이 그룹이 조금 정리가 돼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종교집단같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응 분명히 그 와중에 그 저같은 사람들 한 명씩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탈 그룹으로 가야죠 아니 가는데 네 여왕벌 그룹이라면 저같은 인간이 한두 명씩 있을 거에요 와야 될 수 있다 아 시바 뭔데 그거는 여왕벌의 기량 차이인 것 같아요 여왕벌이 기량이 진짜 좋아 아니면 내가 여왕이 되면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좋죠 그러면 여기가 개꿀인데 개꿀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왕벌의 기량에 따라서 약간 그러면은 약간 그 잠깐만 여왕? 캐리건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캐리건? 예예 약간 뼈로 이렇게 뼈한테 뼈 이렇게 달고 다니자면 어 그렇죠 캐리건 근데 저는 아까 거기에서 좀 솔깃했어요 내가 아니 이거를 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잘 비벼서 붙으면 네 이 사람들도 이제 각자의 그 성격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은 능력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들인 거지 네 어떻게 보면은 좀비 사태 발생 시에 우리가 이런 월드컵에 올라오는 거가 정말 치욕인 거야 이분들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개인기 좀 하고 그러니까 좀 성격 좀 이렇게 좀 쾌활하게 좀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잘 보이고 예쁜 짓 좀 하고 이러면 그럼요 일자리도 주고 그러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네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못 비빌 것 같아요 아니 요기는 뭐 예쁘고 잘생긴 것만으로 이렇게 아 왜냐면 여왕벌 자체가 네 실제로 이 벌 사회에서 네 출산을 담당하잖아요 아 그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출산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고급의 음식만 먹으면서 이 왜냐면 이 종의 모든 게 달린 거야 음 그러면은 사실상 실제로 여왕벌 그룹이라는 요 그룹 안에 네 이 출산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은 네 요것도 사실은 이 종의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근데 아 좀 이렇게 규모는 크지만 못 봐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 봐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 인류 역사를 좀 넓게 보면은 네 어 이것도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대신에 근데 좀비 사태 그만큼 빼어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비 사태가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된다면 네 결국에는 뭐 생존을 못하지 않을까요 결국엔 다 좀비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안 남겠지 뭐 그리고 저는 뭐 번식 능력 뭐 이런걸 떠나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꼴 보기 싫은건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좀 멀리 보진 않고 어차피 멀리 못 보는게 그럼요 그럼요 좀비 사태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갈지 못하다 그래서 둘 중에 싫은걸 고르는거니까 저는 요걸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여간 십몇년 지나면은 좀비 사태가 아니라 이미 그냥 좀비 천국이고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인간 사태라고 부르겠죠 아 오히려 왜 이렇게 인간이 많냐 아직도 인간이 많다 실제로 짭조비 생기겠죠 네 좀비 이렇게 좀비 이렇게 좀비들이 뉴스를 진행하고 인간 사태 빨리 정리하자고 이러겠죠 조믹 보고만 하겠지 예예예 자존심 강한 리더 대 절교했던 친구인 생존자 그러니까 아 이것도 전남친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어허 얼마나 큰 인연이야 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네 절교라는걸 했다라는거는 뭐 다시 친해지래? 아니야 아니 절교 한 만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절교라는 단어를 쓸 만큼 맞아요 그리고 뭐 좀비 사태 됐는데 무슨 뭐 다시 친구로 지내래? 그게 아니야 그냥 같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자존심이 강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의견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있어 건너편에 응 편의점이 있어 예 거기 잠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뭐 차를 개조를 막 해가지고 금방 다녀오자 막 이런걸 막 의견을 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다들 이건 될 거 같아 응 좀비도 주변에 거의 없어 지금 금방 지금 사실 막 뛰어갔다 와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리더가 혼자 나서서 응 절대 안된다 네 위기탈출 넘버원처럼 자존심 굽히지 않아 절대 안돼 네 나가면 다 죽는거야 나가면 그냥 뭐 어떤 방향으로든 넘어져서라도 죽는다 아 안된다 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혼자 자존심 강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 혼자 뚝심있게 그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맞아요 되게 그거는 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수식어를 떼봐 리더 대 생존자입니다 네 같이 있기 싫은 거 네 솔직히 아 리더랑 있기 싫어 그렇죠 네 꼴비기 싫어 회사 대표님이랑 네 단둘이 식사하세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대표님하고 사내가 네 친구랑 사내가 윗사람하고 있기 싫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여기가 수평적인 회사라고 해도 뭐 뭐 제이슨 뭐 타미 뭐 이렇게 푸는 회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회사 대표랑 갈거냐 직장 동료랑 갈거냐 그리고 어 자꾸 뭐 수평수평 하는데 예 영어 이름만 붙이고 수평이 아니던데 보통 영어 이름만 붙이고 아니 뭐 예를들어 제이슨 이러면 뭐 제이슨 이러면 뭐 제이슨 이러면 수직 영어 제이슨이니까 요게 더 싫은거죠 그러면 리더니까 일단 아웃인데 심지어 자존심까지 강해? 아 저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사진을 썼을까요? 덕후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실사 인증한다 이래봬도 나 오타쿠임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거 같아요 아 거짓말이 습관이 생존자되 커플만 있는 그룹 어 뭐 제가 볼때는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생물학적으로 네 어 커플만 있는 그룹이 낫죠 예 어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느냐 어 일단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커플이 있어요 그쵸 총 8명이죠 예예 어 내가 여기 꼈어 네 총 9명이 되겠죠 9명이 되죠 근데 우리는 좀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중에 누군가는 어? 이거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예 이중에 누군가는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여러가지 행동거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혼자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 응 어디 뭐 이렇게 좀 응? 뭘 구하러 갔다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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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좀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거짓말이 습관인 생존자 옆에 있으면은 네 내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응 왜냐면은 얘를 못 믿는다는 거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는 생존율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건 어 이 사람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한테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비가 저기 있어 네 저기 아무것도 없어 응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끝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근데 보세요 커플만 있는 그룹 커플들끼리 아까 말했잖아요 바소프레신 독점욕 응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강력해 보이려고 해 응 나만 지금 솔로입니다 네 이 상황에 나한테 총대를 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 생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뭘 구하러 가 네 저기 있는 커플들이 서로 남자들이 내가 가겠다 어 왜냐면 여자친구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나는 어차피 솔로잖아 응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응 솔로인 내가 응 혹시 내가 더 멋있어 보이면 그러면 또 더 이득 누가 나한테 혹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 더 멋있는 척 하 그러다가 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그러다 멀리 가 멀리 가 지금 채팅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커플들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 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내가 여기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휩쓸려다니면 안 돼 음 오히려 이들을 지배해야 됩니다 자존심 강한 리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를들어 A, B, C, D 커플 있잖아요 음 그럼 막 조금씩 긁어 어 야 A 남자는 저기 장작 6개 한 번에 패던데 어 근데 B, C, D 남자가 분노합니다 이 자격지심 마이크 같은 거 하나 들고 어 뭐 1번 선수 1번 선수 그러니까 지금 뭐 장작을 미친듯이 패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하시는거죠 뭐 자라죠 뭐 자라죠 이거를 해주면은 이제 근데 나를 나한테 이제 딱 열심히 인정받고 싶은거 이분들이 내가 중계를 좀 해주는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솔로다 보니까 어 그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게 있냐면 네 이게 커플모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예를들어서 자기가 춥지 이걸 봤어 응 오빠는 뭐해? 아 저기 저렇게 하는데 이게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 솔로 난 자유 난 뭐 누구도 나 터치할 사람 없어 맞아 훨씬 더 자유롭죠 그리고 오히려 네 나의 자유로운 모습이 응 조금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생존에 유리합니다 아 제가 가장 싫어하는게 커플 더블 데이트 커플모임 막 이런거 예예예 저는 저는 그건 진짜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진짜 연애는 연애 따로 그리고 친구들은 친구들 따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 그 불리한 쪽으로 본인을 모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비교를 안 한다는거는 네 상대방이 나보다 무조건 못할 때에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장점이 나옵니다 그럼요 왜냐면 너무 많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들 중에 한두개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 심지어 내가 막 오버해서 막 챙겨주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은 또 또 그것도 혼나 아니 저쪽 남자는 되게 듬직하게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왜 이렇게 설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무조건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플들 간에 많지 나는 오히려 조금 안전해질 수 있다 어 그렇지 오히려 그리고 사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에요 그죠? 재밌어요 재밌어 그 저게처럼 솔로지옥이나 나는 솔로같이 나는 솔로 아니면 그 환승연애 이런 것처럼 그쵸 이게 시청자로 볼 수 있잖아 하루하루가 예능 속에 들어가서 즐기는 리얼월드입니다 예 생방으로 볼 수 있는 직관하는 거죠 약간 오징어게임의 그 할아버지처럼 네 요걸로 하시죠 거짓말이 좀 싫죠 예 지금 시청자가 떨어지니까 네 떨어뜨리기가 좀 미안하다 아까워서 근데 그만큼 악마들이 올라오겠죠? 아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만 900분이 넘었는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근데 아직 우리가 원래 수치에는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도를 좀 올릴까요? 만? 좀 아슬아슬하게 가야 아 그래요? 만 오백 만 오백? 만 오백 고 만 오백 지금 저 끝내시려는거 아니죠? 전혀 전혀 어 저는 이런걸 좋아해요 응 얼마나 재밌어요 만 오백 만 오백 집단 전체 생존의 위험을 아 왜냐면 이게 리더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리더가 이중에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아 이쪽 의견이 더 좋은 것 같다 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가 돼야돼 근데 냉정할 때가 있어야 돼요 어 거기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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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맞지 어 어 그치 네 말이 맞지 이러다가 이제 이도저도 아닌게 될 수가 있다 그게 실제로 그 이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것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꾀병 생존자 아 꾀병 저런 사람 많을 것 같거든요 꾀병? 그쵸 꾀병 생존자가 응 뭐 예를 들어서 나랑 아직 너무 비인간적인가 어 나랑 그렇게 막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은 모르겠는데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룹에 있는 생존자일 때 응 꾀병이 있건 없건 뭐 내가 뭐 챙겨야 돼? 어 지금 너무 착하고 마음 약한 리더 저 괴도라고 대굴스 플랜에 아 근데 요거는 그 뭐 사과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는 드리지만 어 뭐 팬분들은 또 네 좋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사실은 제일 슬픈거는 제가 그런 서바이벌에 나가서 네 좀 기존 팬들의 조금 분노를 사거나 요런게 사실 제일 슬픈 일인데 기존 팬분들은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근데 나는 저는 괴도님의 플레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누구를 쳐내고 어? 누구를 뭐 짓밟고 일어나고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음 다른 방향으로 가는거가 왜 틀렸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근데 뭐 사람마다 뭐 왜냐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럴거면 대본 다 정해놓고 하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은게 그럴거면은 서바이벌에 왜 나왔냐 근데 근데 사실은 저는 시작부터 나름의 방법인거지 뭐 과학이야기 하러 나간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런걸 조금 또 제가 좀 더 그니까 이거 같아요 제작진분들은 어떤 미친놈이 서바이벌에 광야기 하러 나와 그니까 뭐 컨셉이 재밌네 요런 상황 아 네 근데 이제 진짜 그런 놈이 나오니까 어 제작진분들이 당황을 하신거죠 저는 그거에요 플레이어로 누군가 나왔으면 그 사람의 플레이를 어떤 방향으로 하든 음 이걸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로 봐야되는데 음 음 본인이 생각하는 정해진 그림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음 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거는 저는 그러게요 저는 그거에 맞춰주면 방송은 한도 끝도 없는거 같아요 그거에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오히려 또 그걸 맞췄으면은 네 이렇게 재밌게 안 나왔을 아 그럼요 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또 편집을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막 자기 머릿속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거를 정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안맞으면 막 뭐야 왜 안맞아 그러니까 왜 나랑 안맞아 이렇게 하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죠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착하고 맘약한 리더가 조금 더 생존에 불리하다 불리하긴 하나 네 그래도 꿀베기 싫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있기 싫은 이니까 네 그러니까 꾀병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저거는 꾀병건리 어 꾀병건리 네 그리고 은근히 꾀병건리가 네 많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실제로 많을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지에서 네 좀비들의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약에 세워 그러니까 하기로 했어 근데 다들 막 피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막 어 엘브가 너무 심하게 왜 지금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창하다가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에서 링피트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개 패고 싶죠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꼴병이 싫어요 어 사람을 죽인 적 죽여본 적이 있는 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생존자대 네 자기 남친이나 여친 너무 챙기는 리더 아 이거는 네 역시나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생존자대 리더 싸움입니다 또 이거는 리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있어 줘야 우리가 내려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야 소신발언 한번 해도 됩니까 예예 아니 자기 남친 여친을 너무 챙기는 리더라고 했잖아요 응 안 챙길 수가 있어요 음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당연히 더 챙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음 아니 내 그 내 아니 뭐 이게 노려서 내가 자 지금부터 나는 리더가 될 거고 내 친구가 뭐 이게 아니잖아 근데 후자는 지금 약간 매기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를 지금 찜질방에서 블럭을 쌓아가지고 아 이 민폐 손님을 좀 네 방을 하나 만들어주셨습니다 비꼬은 거죠 이거 예 요거는 아 요런 식이다 근데 지금 딱 요 장면을 제가 딱 보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게 갑자기 확실해지는데 존윅이 네 저 안에다 총을 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또 요렇게 그렇죠 딱 저 꼬라지를 보니까 네 존윅도 못 참는 거야 아 바로 총 꺼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부딪히냐면 예 제가 이 텍스트만 보고 당연히 자기 여친 더 챙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 공공예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제 어떤 그 버튼이 있어요 예 저 공공 그 예절 어 공공질서에서 민폐 주는 거에 음 저 약간 눈이 도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약간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어 그리고 사람을 죽인 적 있는 생존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과 좀비 어 요게 지금 모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경계가 유전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전투력으로만 보면 그렇죠 예 기량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든지 생명을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이건 좀 든든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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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지금 사람을 죽여서 희열을 느끼는 놈이 없죠 사람을 죽인 적 있는 거지 희열을 느낀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옵션으로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담백하게 이 사진과 텍스트를 볼게요 음 아시겠죠 뭐 진짜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렇죠 사고로 어 누군가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옵션에 어떤 이 사람이 뭐 살인마라서 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예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따뜻한 물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먹어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생존자 대 한 그룹의 파벌이 있는 그룹 잠시만요 네 어 우리 만오백분 잡았죠 어 떨어졌어요? 아니요 227분 지금 뭐 안 바쁘세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만오백명 밑으로 떨어졌어? 아아 아직 아직 괜찮나요? 아슬아슬하다 근데 줄타기가 재밌긴 하네요 아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뭐 졸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근데 그럴 수 있고 아니 우리도 약속을 했으니까 거실에서 네 딱 떨어지면은 딱 끄는 게 네 또 나올 수 있죠 좋습니다 투 배럭이라고 있네 투 배럭 장난을 많이 치는 생존자 대 한 그룹에 파벌이 있는 그룹 아 아 저는 그룹에 네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파벌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생기죠 무조건 생각이 갈리고 결국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벌이 나뉘서 이 사람들끼리 조율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들이 있으면 네 네 그룹에서 저는 파벌은 결국에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옵션으로 네 파벌이 생기고 그들끼리의 의견이 전혀 뭐 맞지않음 조율이 안됨 이런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파벌이 생기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장난도 좀 고민이네 장난의 수준이 아 근데 이거 장난 심하게 치는 사람들 이게 장난치다 죽거든요 진짜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저 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돌을 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사회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그 생존류 영화에서 네 장난 끼는 애들이 제일 먼저 죽게 제일 먼저 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나도 가는 거야 거기 괜히 껴있다가 네 장난을 많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죠 요걸로 가야겠죠 장난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거보다는 조금 더 생존률이 떨어지는 쪽이 그렇죠 그렇죠 예 맞을 것 같아요 파벌은 생길 수 밖에 없어 아 아 엔티알충 생존자 엔티알충 좀비를 못 죽이는 생존자 엔티알충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엔티알이 뭐지 아 여친을 뺏는 거래 여친을 뺏는 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뭐 뭐 뭔데 금 금색 머리에 이거 보피 무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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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양 금태양 태닝 태닝 태닝하고 금목걸이에 양아치 금발 태닝 양아치 아 금발 태닝 양아치 어 아무튼 그 영화 같은데 꼭 나오는 캐릭터 한 명씩 있잖아요 어허 근데 저는 아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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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아 완전 겉모습이 진짜 그 근데 저는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어 남의 여자를 빼앗는다라는 거죠 지금 저기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빼앗는 생존자 왜요? 누 왜? 근데 저는 네 어 어 이미 우리가 아 ntr이 그런 의미에요? 아 어떤거 그거 맞지 않아요? ntr이 다른 사람의 애인을 빼앗는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애인 없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사실 이 우리가 성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관없지 않나? 그니까 연인을 뺏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연인이 없으면은 평화 그 자체 어 그쵸? 네 너 연인 있어? 나 싱글인데? 네 평화 평화 문제 없네요 근데 좀비를 못 죽이는 생존자도 이거는 너무 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생을 좀 못하는 사람 물론 뭐 죽어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존익이 있거든요 아까 네 살생을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저는 비율적으로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네 그 NTR충인데 네 좀비를 잘 죽이는 생존자 네 좀비를 못 죽이지만 절대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안 건드리는 생존자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그러면은 NTR충 생존자가 낫네요 낫죠 그렇죠 차라리 좀비를 잘 죽이는 생존자가 많은 그룹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면 네 생존 확률이 높죠 네 왜냐면 어쨌거나 이거는 좀 치명적이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네 너무 냉정하고 가차없는 리더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조금 뒤처졌어 네 좀비들이 쫓아오는데 바로 버려 바로 버려 가자 아니면 좀비한테 살짝 스쳤어 그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진짜 지금 바로 이게 지금 독이 침투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살짝 긁힌건지 예 근데 버려 바로 바로 버려 딱 긁히자마자 색출 당장 나가 꺼져 좀비야 오늘 점심 식사 나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바로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서열이 있는 그룹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저는 집단이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사진 분위기도 좋거든요 그죠 또 생일파티하는 분위기니까 감동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또 느낌이 좋은데 예 근데 저는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잘 물론 뭐 수평적인 관계로 유지가 되는 회사도 많지만 예 회사가 결국 뭐 안 좋은 예들을 좀 빼면 네 네 어떤 그 서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의 분업이 있고 아니 이거는 조금 갈릴 수 있는 게 네 서열이 있는 그룹에서 내 서열이 중요할 것 같아 음 내 서열 아 그렇죠 네 내 서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열이 있는 그룹의 마지막이다 음 말단이다 네 이거는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폐급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럼 어쩔 거야 아 너무 관심병사잖아 그럼 관심병사 하면은 사실 서열이 나 못 건드려? 맨 아래는 아니에요 꽤 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위에 있다?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은 내가 말단이다 응 나 눈 돌아 저는 근데 네 그런 측면이면은 어 오른쪽이 내려가는 게 맞아 왜냐면은 네 서열이 있는 그룹이라면 내가 나의 서열이 명확하지가 않아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왼쪽은 확실히 나보다 위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근데 나 여기서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럼 이게 더 싫은 거죠 이쪽은 왜냐면은 무조건 내 위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 나 진짜 나 진짜 결백해 뛰어오다가 나무에 긁혔어 어 근데 갑자기 너 상처 뭐야? 이거 뭐야 저 이거 버려 버려 아니 얘기하지마 버려 오늘 점심입니다 그냥 바로 아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지원 아 자원봉사를 하는 그룹 아 식탐 많은 생존자 아 저는 와 이거 어렵다 저는 안 어려워요 아 이쪽이죠 저는 식탐이 심한 그 모습을 응 잘 못 봐요 아 기본적으로 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잘 못 봐 아 보는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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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식탐 식탐이 많은 못 먹는데도 막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식탐이 많은 거는 어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는 게 많이 먹는다와 먹는 걸 좋아한다와 식탐은 다른 거예요 대식가랑 네 그냥 식탐이 많은 건 다른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응 대식가도 상황판단이 되고 네 사회성이 좀 있으면 네 뭐 요만큼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만큼이면 어 요렇게 나눠 먹어야 돼가 맞아 그거를 상식적으로 알아 예 근데 식탐은 이거예요 아 그냥 내가 먹든 말든 막 체하던 그거야 남이 못 먹든 뭐 어쩌든 그냥 상관없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자원봉사가 뭐 그렇게 나쁜 게 있나요? 자원봉사는 그거죠 응 우리 그룹이 있어요 우리 그룹이 있는데 우리도 모자라 근데 우리도 힘들어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힘든데 우리 거를 나눠줘 네 이게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 같아요 네 이게 나중에 우리 그룹을 살려 어? 데블스에서 괴도 모습 같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손해 같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데블스 플랜에서 편집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어떤 모습들이 편집이 됐냐면은 그 적어도 그러니까 편집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첫째가 일단 나한테 도와달라고 와서 괴도가 돕기로 한 사람은 괴도가 죽더라도 끝까지 도와준다 어 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네 왜냐면 우리가 그 그 규칙 레이스 할 때 네 연우님을 응 거의 그냥 연우님은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응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연우님을 살려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아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아 그걸 알았고 아 네 제 피스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쟤는 자기도 포기하고 살리는구나 이 두 가지 덕분에 그 뒤로 계속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이런 어떤 이 원칙을 보고 이제 저랑 같이 하기로 한 건데 응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게임을 한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왜 너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냐 네 근데 그것 덕분에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저는 더 많이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를 퍼줄 때는 퍼줄 때는 이게 되게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네 조건 없이 퍼주지만 결국 이게 어쨌든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있다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를 살려달라고 제가 도와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들이 내 과학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뭐 탈락을 안 하게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오 이렇게 온거죠 병건이 들어왔나요 병건리 어디 갔는데 병건리 들어왔어요 볼게요 도야 이게 맞네요 도야 아 어디보자 과학 이야기 들을 사람 확보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니까 아 지금 말했어 지금 말했어 그러니까 아니 병건이랑도 데블스플레이를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어 유난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저의 플레이에 대해서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 역시 우리 도다 네 어 우리 거리다 네 왜냐면은 치명 이 형이 자꾸 자원봉사인 줄 알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게 지금 모두를 위한 자원봉사인 줄 알고 하고 있다고요 치명 이게 아직도 자원봉사인 줄 안다고 아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지만 네 네 결과적으로 어 자원봉사처럼 보였는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더라고요 제 전두엽 고장난 것 같아 라고 저희 이거 방장도 강태됩니까? 어 뭐 이 마우스로는 되지 않을까요? 어 어 아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도야 과학 이야기 들을 사람 확보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데블스플레딩이죠 네 네 네 네 네 근데 뭐 뭐 지금 그냥 우리가 팩트만 봐요 네 이 자리에 침투브 스튜디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우리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건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죠 우리가 좀비 사태에서 우리가 생존지를 우리가 점거한 거죠 응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걸 고르면 되겠네요 식탄맞는 생존자 그렇게 봐요 저는 자 침착맨과 함께하고 있는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또 침착맨님이 발생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그럼요 이게 뭡니까? 네 지금 이 응원의 메시지 자체가 지금 어 뼈와 괴가 모여서 진짜 응원된다 어 지금 시청자 수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지금 그 치얼업입니다 치얼업 침착맨 침형 아까 13,000까지 갔어요 그래도 우리 아까 사과를 좀 드릴게요 네 아까 진짜 8,000명까지 떨궜습니다 그 그거는 제가 이제 게임을 저희가 좀 잘못 네 이건 제 탓입니다 제 탓 제가 그 게임을 제가 골랐거든요 게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랑 좀 안 맞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떨궜는데 지금 다시 11,000분까지 올렸으니까 네 돌아왔으니까 예 또 많이 올라갔네요 만천 넘었네요 자 동물을 못 죽이는 생존 자세 예 자기만 생각하는 생존자 아 이거는 너무 벨붕이다 이거는 진짜 벨붕이네요 동물을 못 죽이면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맡아서 하면 되고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 되죠 아니 이거는 실제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연구실에서 많이 이러한 일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저희 안대과학의 양님 같은 경우가 네 또 이제 쥐로 실험을 많이 합니다 네 쥐한테 뭐 암세포도 주입하고 하다보면 아 이제 죽여야 돼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안락사를 시키는 과정이 네 사실은 좀 마음 아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하는 분들이 하고 그쵸 그니까 분업을 하면 되잖아 그쵸 고거에 맞춰가지고 좀 요렇게 뭐 하다가 아 뭐 창조절을 하라고요? 근데 봐봐 왜? 창조절을 하라는데? 어디 보자 이 침착맨이 창조절하라 그랬어요? 어 그런거 같은데요 아니 침착맨 어 있다 빠 조절 좀 아 아 침착맨 제가 할게요 윈도 상단 아 뭐 잘리나요? 그니까 이거 지금 침착맨은 이거 보기가 싫은거에요 위에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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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를 아 아 이거 보기 싫은거잖아 그쵸? 됐습니까? 됐죠 윈도 오른쪽 이동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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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라고 한건데 아 이거를 좀 내려서 맞추고 오케이 이걸 내리고 바를 내려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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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이 있어갖고 저분이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런거는 또 치얼업이죠? 아니면 개 열받게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하고 할까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어 우리 아까 3천명 뺀게 좀 죄가 있어가지고 저 지금 이거 보면서 부산에서 막 부들부들 하고 있을거 아니에요 이거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아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다 조절하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 우재님은 여기서 네 확실히 좀 대항을 하네요 아 대항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수용하는 스타일인데 저거 이제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는 저 모습이 응 그럼 우리가 좀 내려놨다가 네 근데 저도 편집자분들 좀 조금 이게 아 신경쓰니까 아 알겠습니다 침착맨 때문에 한게 아니에요 편집자분들 편집자분들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해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항상 편집자분들 걱정이 돼서 왜냐면 뭐 침착맨은 지금 부산에 있지만 네 마우스는 제 손에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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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거예요 아니 좀 재밌는데요 이게 이 휠 한 번으로 침착맨 마음을 어 움직일 수 있는 남자 저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재밌어 보이네 네 이거 한번으로 침착맨의 마음을 변거나 움직일 수 있는 남자 흔치 않아요 이렇게 해줄까 말까 해줄까 지금 껐다 내가 볼 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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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힘들어서 껐어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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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나갔나? 짜릿하네 많이 긁힌 것 같은데 가시죠 가지만 편집자분들 네 그럼요 절대 침착맨이 찝찝할까봐 하는게 아니라 편집자분들 좀 수월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생존자 최악이죠 지만 생각하는 생존자 좋은거죠 좋습니다 지금 어 근데 다행인거는 부산 KTX가 끊겼어요 이미 이 시간이면 안전합니다 오늘도 어차피 못 올라오는거죠 못 올라오 네 하렘그룹 아 뭐지 이건 하렘이 뭐야 하렘이 그 약간 그 그런거 청일점 홍일점 같은거 나 빼고 다 이성 아 아 아니다 이런 그룹이 있는거다 청일점 그룹이 있는거요 모든 여성에게 둘러싸인 남성 한명 있는 그룹 모든 남성에게 둘러싸인 여성 한명 있는 그룹 그 그룹이 있는거 그게 뭔상관이지 자기 가족을 너무 편애하는 리더 이거 안할 수 있어요 편애? 저거는 훌륭한 리더죠 네 왜냐면은 안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수를 위해서 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한들 아 근데 이게 내 가족인데 이거 누구라도 이거 안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저는 가족이라면 당연한거지만 네 이거를 티를 낸다라는 뜻인거 같아요 사람들한테 아 좀 과하게 과하게 왜냐면 당연히 편애하는거는 그만한 어떤 애정입니다 가족에 대한 근데 이거를 티를 낸다라는거죠 이거는 예 근데 하렘그룹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괴형이 들어갔어 네 거기 남자 한명만 있고 다 여자야 응 한 20명이 저는 뭐 어쨌거나 그룹이잖아요 네 뭐 과학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거에요 아 저는 좋아요 과학 얘기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과학 이야기로 이제 좌중을 압도하고 음 이제 서서히 이분들을 전부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만드는거죠 이거는 진짜 심형 심형 아직도 이게 자원봉사로 알고 있어 보고있어? 인원이 몇 명이야 2 4 8 7 7 7 이걸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다고 다 과학 대중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건 이성이 아니어도 되잖아 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 하렘이 여성 한명에 남성 20분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래도겠죠 그래도 네 귓구녕 귓구녕만 달려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그룹이다 하렘이라는게 상관이 없다는거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호모사피엔스면 오케이 음 인간이라면 귓구녕이 달린 인간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호모사피엔스면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동물은 안됩니다 호모사피엔사피엔스면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티내는 리더가 좀 더 별로 이쪽은 사실 좀 뭐 그리고 또 윗사람이잖아요 네 의심 많은 생존자 대 여자 남자를 밝히는 생존자 음 저는 의심 많은거는 과학자의 자세죠 아니 생존에 유리한 방향 아니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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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예를 들어 어디 이동하거나 뭐 어디를 나가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돌다리를 건너보고 저게 아 두들려보고 과학자의 자세입니다 자세고 의심 많은 생존자라는걸 다시 쓰면은 네 훌륭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생존자다 음 지금 약간 악플러가 계속 악플다는 느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악플러에요 그러니까 악플러가 네 니가 숙주야 과학 전염시키려는 과학 숙주 좀비잖아 니가 숙주야 아 이거는 근데 악플인 줄 알았는데 읽으니까 선풀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과학을 널리 알리려 그럼요 그럼요 저는 과학 숙주입니다 네 의심 많은 생존잔데 네 제가 볼 때 침착맨은 의심이 너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침착맨의 그 회로를 보면 응 응 재밌겠다 맞아 응 응 뭐지 맛있다 먹을까 뭐 가면 가고 밥 먹으나 먹고 밖에 좀비가 있지만 응 난 나가고 싶은데 어 찌뿌덩하는데 산책하자 좀비 뭐 만남할 수 없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건 기안인데 기안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기안이 침착맨이고 침착맨이 기안 아니에요? 아 기안님은 제가 아직 실제로 못보고 통화만 해가지고 네 비슷하신 분이겠죠 거의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인간끼리 0.3% 차이난다고 했잖아 아 그렇구나 기안형이랑 침착맨은 응 0.1% 아 그 이내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또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 또 어 저는 왼쪽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훌륭하다 하지만 여자남자를 밝히면 아 이거는 어떤 이게 좀비사태 상황이건 일반 사회적 상황이건 뭐 어디서건 어떤 방향으로든 문제가 좀 생기는 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밝히면 너무 밝히면 이것도 근데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안 밝혀 아예 이거는 생존율 이 종의 생존율을 떨어뜨려요 아 또 그 인류의 어떤 네 시도를 다 안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밝히는 것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아 네 유리한 부분이 네 근데 그 네 너무 밝히면 좀비까지도 퍼질 수도 있거든요 좀비한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면 네 여성 좀비한테 아 여자면 좀 매력적인 남성 좀비한테 아 아 이게 근데 네 유전자의 어떤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좀 위험할 수는 있죠 음 예 아 근데 실제로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잘생긴 그렇죠 원바디스 네 훈남 좀비랑 같이 이렇게 네 있으니까 원바디스 네 저는 네 일단은 네 과학자를 뭐 올릴 순 없으니까 아 아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 생존자 네 네 손버릇이 나쁜 생존자 아 저는 오른쪽도 일종의 기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사태면 저도 생존해 어 왜냐면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미 나는 훔쳐갈 게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꺼가 없어요 저 시대에 어 나는 지금 생존이 중요한 거고 진정한 무소유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손버릇이 진짜 나쁘지만 정말 기술이 좋다면 그러니까 좀비한테 막 밀리는데도 그 와중에 슥슥 그래서 좀비들 거 막 몇 가지 슥슥 하고 슥슥 하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왜냐면 좀비가 되지만 좀비가 되기 직전에 갖고 있던 모든 거는 부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좀비 몸에 있던 뭐 과자 네네네 뭐 무기 슥슥슥 이런 거 일종의 파밍 능력 파밍 능력 네 파밍 능력 근데 요거 있죠 틈만 나면 애정인가 라는 커플 생존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기준은 조금 명확한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 인간이 사회성 예 그리고 사회적 상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나누거든요 어허 저는 보통 공공 예를 들면 지하철 뭐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어떤 저런 공공장소에서 응 뭐 그러니까 손잡고 있을 수 있고 응응 이렇게 안고 있을 수 있지 약간 요렇게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근데 그 이상의 누가 봐도 그 진득한 어떤 찐득한 스킨십을 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거는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어쨌거나 그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붙진 않았다고 해도 네 보기에 어떤 그런 뭐 용매나 이런 것들이 오가거나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닿은 건 아니죠? 닿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닿지 않았지만 전자끼리에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용매 같은 것들이 교환을 이루어지거나 이러면은 사실상 이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저게 왜 교환이 일어나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자제해 줄 필요가 있죠 어 저는 어 이거는 날 버리고 간 적이 있는 생존자 소통 안 하는 리더 저는 어 인간의 예 어떻게 보면 본능 중에 하나 뭐 본인도 버리고 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도저히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리고 어 어 나를 버리고 간 건 맞지만 네 저도 나한테 버림을 당한 겁니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쵸? 아 내가 버린 거다? 그쵸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도 너도 나한테 버림받은 거야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음 어 근데 소통은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응 나를 버리고 간 게 응 가만히 있는 나를 갑자기 끌어다가 들고 좀비가 있는데 날 버렸어 던지고 버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는데 어디 발이 꼈어 내가 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갈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악의를 가진 어떤 예예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음 저는 좀 근데 저는 둘 다 그냥 좀 괜찮은 이유가 응 소통을 안 하는 리더도 소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응 좀 약일 수도 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소통을 너무 많이 해서 네 하루 중에 거의 15시간을 소통을 해 응 과학소통을 해 어 이거는 지금 쉽지 않겠죠 소통 소통을 잘하는 리더네요 오히려 소통을 안 하는 리더가 유리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소통을 꽤나 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시간 반째 네 네 네 근데 그 계속 회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어 이 그룹이 잘 돌아간다고 쳐요 응 친다면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대표님이 직원들을 가만히 둔다 가만히 둔다 아무 말도 안 해 어 최고의 대표 아닙니까 사실상 그보다 훌륭한 대표는 없어요 최고의 대표죠 네 잘 돌아가면 그리고 선배님들을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선배가 누구냐 입 닦고 지갑 여는 선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배라고 소통은 안 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계산을 해 계산을 해 딱 나와서 음 뭐 놀 때 가만히 있다가 아니지 놀 때 그 자리에 없지 어 아니니까 오자마자 소통 안 해 안 해 가 대신 계산하고 가 계산했어 하.. 이거는 너무 멋있죠 최고네요 그러면 사실상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약탈만 하는 그룹 이거 아까 이거 약탈하는 쪽이었죠 나오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탈 비빌 수도 없는 거야 일단 눈 마주치면 뺏어 아 쟤는 거의 그냥 습관성 약탈이구나 그냥 눈 마주치면 뺏어 약탈이라는 기량이 아니라 그냥 내놔 얼마 있냐 너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그냥 눈만 마주치면 응 그냥 뺏는 거 숨 쉬던 약탈 응 약탈만 하는 약탈 만을 하는 그리고 한쪽은 식인을 한 적이 있는 생존자 음 네 아 식인 식인은 근데 그러니까 휴먼 휴먼 생존에 분리해요 굉장히 프라이드 휴먼 아까 나온 그 실제로 행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아까 과학적인 얘기를 잘 못했는데 식인이라는 게 그 지금 식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과학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네 네 식인을 역사적으로 왜 안 해왔냐를 다룬 영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니까 네 식인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병균 뭐 세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식인은 식인이 그렇게 효율이 떨어진다면서요 네 효율도 떨어지고 네 병에 걸릴 가슴 높고 네 우리 이제 과학 유튜버 중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제 후배 중에 과학 드림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 이 친구가 이제 올린 영상이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그 이 친구가 만든 영상이 또 굉장히 또 재밌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식인을 우리가 지금 왜 안 하느냐 네 왜냐 식인을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 불리하대요 네 아 후배가 제가 나이가 많아서 후배라고 하는 거지 뭐 실제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료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짜로 식인이 네 분리하지 않고 만약에 네 인간에게 안 분리한 거였다면 지금 세상은 진짜 진짜 난장판이 됐겠네요 만약에 그게 유리한 점이 있었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뭐 거기에 적응을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세계가 돼 있었겠지만 맞아요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식인이 분리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식인이라는 거는 네 질병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탈만 하는 그룹도 네 좀 잘 계몽을 시켜가지고 좀 훈련시켜 어쩔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근데 내가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되잖아 약탈할 게 없으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TR 네 솔로야 평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다 약탈하는 그룹 평화 평화 깔끔 네 사이비 그룹 대 선동하는 생존자 비슷한게 어려워요 그쵸 아아 사이비가 선동을 당한 거고 어 그쵸 뭐 뭐 거의 뭐 둘이 같은 그 적인데 음 음 음 음 이거는 좀 아 쉽지 않은데 어 선동하는 것도 용기라고 봅니다 저는 음 이게 선동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선동하는 거 자체가 네 이거를 이제 일종의 좀비 콘텐츠라고 봤을 때 음 선동하는 분들 덕분에 콘텐츠가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저게 옳진 않아 음 선동을 해놓고 저분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한번 선동을 해본다 아 그리고 저는 확률적으로 다가갑니다 네 사이비 그룹 이미 다 선동이 당한 그룹이에요 결과적인 거죠 거의 당한 선동이 당한 누군가 선동을 했고 선동이 당한 네 근데 선동하는 생존자 나머지 사람들이 선동을 안 당하는 성격이야 어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파격감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동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동하는 생존자가 굉장히 좋은 결론을 맞이해서 안 좋은 상태로 간 게 이제 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과가 이거죠 네 근데 오른쪽에 제가 선동하는 생존자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컨텐츠를 풍부하게 하지만 선동에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이유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보면은 사실상 조금 더 어 낫지 않나 어 지금 방금 심장이 갑자기 어 왜왜왜 19죠 우리 어 9는 아니겠죠? 어 지금 9인 줄 알고 어 9는 아니겠죠 예 19겠죠? 아 19죠 어 20까지 왔네요 네 시간 금방금방 가네요 차별이 좀 심한 생존자 네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생존자 아 요것도 잘 붙었네 음 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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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가 뭔데 차별을 하지? 어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인종차별 남녀차별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량들을 보고서 음 좀 이렇게 차별을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좋게 보면 좋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너는 약간 오늘 팔을 다쳤네 응 너는 빠져 차별 어 어 좋은 쪽으로 보면 열해 어 너는 오늘 조금 컨션이 안 좋네 너는 오늘 빠져 차별 요런 것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착맨이 되게 욕 남길만한 그건데 음 나갔죠 앞으로 나갔죠 네 앞으로 나간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차별이 좀 심한 리더 그렇죠 이러면은 뭐 알겠는데 그냥 생존자 1일 뿐인데 지가 차별해서 뭘 할 거냐는거죠 아 생존자 1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없구나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어 자기가 뭐 아무리 차별해갔자 자기 혼자 셰도우 복싱을 하는거지 뭐 음 음 음 손해보는 일을 안하는 생존자 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존을 하다보면 네 되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느 누군가의 희생은 한 번씩 필요해요 무조건 있죠 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누군가의 희생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의 조금 좀 내어줌 음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딱 입 닫고 아니 자세도 이럴걸요 아니 그건 나한테 손해잖아 내가 그걸 왜 해야되지 그냥 정확하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 난 그러기 싫어 그게 나한테 득이 되는게 뭔데 어 난 싫어 수치로 설명해줄래 응 정말 이게 이득이 맞아? 개빡돌죠 내 계산은 다른데 아휴 기분이 나쁘다 진짜 못됐다 못됐어 불평이 많은 생존자 대 학생때 날 괴롭히던 생존자 어 근데 왼쪽 분은 뭐 익숙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 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나쁘다고 보긴 힘듭니다 네 예 귀여워요 이제 얼마나 익숙한 분이시죠? 너무 가까워 얼마 전에 또 같이 자갖고 예 예 근데 그분의 불평은 귀여워 귀여운 불평이고 맞아요 귀여워 여기서의 불평은 진짜 사사건건 그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막 그 외에 친구끼리도 그런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친구를 좋아해도 이 친구가 너무 그 부정적인 얘기만 나한테 왜 이래 하면은 지쳐 어 어 나를 약간 우울하게 만드는구나 전부 다운시키고 어 불평만 계속 늘어놓으면 되게 지쳐 예 예 근데 병걸리는 어떤 그런 쪽의 불평이 아니고 응 이제 뭐 불평의 방향이 보통 본인한테 쏠려있죠 아 근데 오늘 이거 월드컵이 이병건 월드컵은 아니죠? 근데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아닌데 많이 좀 껴있긴 하죠 예예예예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갖고 이게 조금 어 분명히 처음에 고를 때는 몰랐는데 네 병걸리 월드컵 약간 느낌이 좀 썼고 네 아마 한 8강 정도 되면은 그게 좀 이제 가시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깐 아무튼 불평이 많으면 저는 되게 피곤할 거 같고 예예 이게 학생들 날 괴롭히던 생존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학폭 뭐 아니면 진짜 이런 친구면 저는 나는 뭐 사실 앞뒤 없을 거 같거든요 근데 뭐 날 괴롭히던 생존자는 사실은 진짜 뭐 좋은 친구는 아니겠죠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죠 과거에 저도 뭐 어떠셨어요 학창시절에 저는 뭐 누굴 괴롭히지도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딱 그냥 키가 계속 크셨어요? 아니면 그냥 저는 응 그냥 그냥 뭔가 평화로웠어요 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학생 때 날 괴롭히던 친구가 생존자예요 응 근데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 여기서도 날 괴롭혀? 아 난 밉니다 아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민다 난 밀어요 좀비 속으로 어 근데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아 네 나를 괴롭혔었어 네 미안함이 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나한테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래나? 아니요 내가 너무 또 긍정적으로 이미 학생 때 날 괴롭혔잖아 응 근데 거기까지 내가 봐주겠다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아닌데 응 거기서 더이상 플러스 될 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될 짓을 나한테 더 한다 그때 나는 음 거기서 나는 참지 않겠다 이거지 왜냐하면은 제가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게 뭐 좀 괴롭힘을 받은 느낌도 있어요 어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나대니까 혹시 과학 얘기로 과학 얘기로 누군가를 괴롭혀 본 적은 없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과학 얘기를 그렇게 뭐 많이 하진 않았어서 어릴 때는 적당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응 지금은 이제 조금 있죠 제가 과학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과학폭 과학폭 과학폭은 있는데 학폭은 없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말은 멈추진 않아요 아 괴롭힐 나를 괴롭힐지언정 네 나도 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말을 합니다 아 왜냐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내가 맞는 건 맞지만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네 그쵸 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만났었어요 한 분을 네 좀 그 당시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나쁜 행동을 많이 하던 맞는 것도 과학이야 라고 아플러가 다시 나타나 아 또 나왔네요 예 예 일단은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약간 나를 피해 네 저는 이제 뭐 저는 뭐 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뭐 저 친구도 이렇게 있구나 했는데 아니 복수 들어가야죠 과학폭으로 그거를 하는 것도 사실 뭐 크게 그것도 없었고 그냥 저는 안 좋은 분은 빨리 잊어먹어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가야되는 복수가 왜 나한테 오고 있죠 아 이거는 근데 과학폭이니까 학폭이 아니라 과학폭은 더 널리 널리 퍼져나가야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거 불평이 많은 불평이 많은 울리죠 네 네 어떤 일이라도 사람은 죽이지 말자는 생존자 와 오늘만 보는 리더 저는 음 저는 오른쪽이에요 더 싫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오른쪽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요새 아 저는 저는 오늘만 봐요 저는 내일을 보면 지금 오늘 방송 이렇게 안 하겠죠 저는 요즘에 딱 오른쪽처럼 살아요 네 저는 내일도 보기 때문에 내일을 비워놓은거죠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오늘만 봐요 지금 12시 넘었죠 기사는 오늘만 보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일을 내가 비워놓은거지 지금 12시야 이제 오늘이야 아 이러니까 아 오늘 그럼 어제만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저 오늘을 보니까 네 또 후회가 되네요 8시에 스케줄이 있다는 분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비 사태라면 요새 오늘만 보니 나는 오늘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만 보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 좀비 사태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주일치 한달치 계획을 세울거야 뭐 할거야 지금 당장 내가 생존하는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저 표정 보세요 밝잖아요 행복 전도사입니다 웃고 있잖아 예 오늘만 보는 리더가 진짜 행복한 리더고 네 그 리더 밑에서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응 이건 뭐 압도적이에요 오늘 마무리 너무 훌륭해요 어떤 일이라도 사람을 죽이지 말자 어떤 일 어떤 일 맞을지 했으면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생존 집단이 있었어요 한 명이 눈이 돌아가지고 한 백명 죽였어 여러 명을 죽였어 근데도 이 사람을 잡아놨는데도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안된다 생명은 소중하다 이 지랄하고 있으면은 바로 죽여야 됩니다 같이 죽여야죠 같이 예예 요거 올려야죠 이건 무조건 올려요 나쁜놈이네 아주 그냥 저거 보이는대로 좀비를 다 죽이는 그룹 어 좋은데요 훌륭한 일종의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거죠 특전사 쪽이죠 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이는 방법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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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를 몰래 빼돌리는 리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 좀비 사태에서 응 뭐 뭐 재산이나 이런게 뭐 중요해 근데 오른쪽도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요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이 물자를 유통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는 리더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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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저런 어떤 유통 라인을 만들 정도의 능력자면은 저분도 어느정도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좀 더 다른 형태로 좋게 보면은 물자를 갖고 있어요 리더가 타깃이 되는거에요 타깃이 미친소리 먹이노 미친소리 먹이노 미친소리 먹이노는 뭐죠? 어 크흐 그냥 그냥 미친소리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아 아 제 이야기가? 네 아 왜냐면 방금은 저는 얘기를 안했으니까 아 진짜? 어디 뭐 치팅이 뭐 올라왔나 아 병건이 먹이 금지라고 썼는데요 병먹금?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이건 뭐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아 병먹금 병먹금이래 병먹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네 여기가 훨씬 유리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쪽은 같이 있어도 있어야 고마운 그룹이죠 일단은 전투력이 그만큼 된다는거니까 저기는 그 그룹에 어있다는거는 UDT UDT 네 되게 좋을거 같은데요 특정산 집단이기 때문에 감사한거니까 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리더 아 저는 이미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저 이거 1등입니다 이제 아 진짜? 너무 싫어? 네 감정적인거? 저는 그냥 모든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무조건 1등입니다 1등 음 근데 이건 저도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 보면은 너무 약해 혼자 자주 돌아다니는 생존자는 이거는 나랑 관련없어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뭐 저분이 뭘 하느냐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로부나 SCV 역할을 하는거에요 저기 정찰한거죠 정찰 정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른쪽 분은 저분도 능력자다 맵을 밝혀주는거죠 어 맵을 밝혀주면 우리 팀의 생존율을 높여주겠죠 근데 맵을 밝히고 돌아오는데 뒤에 좀비 때 그거 잊고 막아야죠 우르르 잊고 막아야죠 로템에서 잊고 막아야죠 오른쪽 능력자입니다 저거 네 저는 이거는 올라가야죠 물품을 자꾸 잃어버리는 생존자 이것도 싫다 아 살인 전과범인 생존자 그러니까 능력 능력 이거는 근데 아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좀 다른게 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네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 이런 환경에서 누군가를 죽여봤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네 이건 약간 전과범이니까 네 어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확실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법의 울타리가 있는 세상에서도 범법을 한 사람인데 네 좀비 사태에서는 법의 울타리까지 없어진 상태니까 더 무서울 수 있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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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다른 얘기죠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왼쪽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그걸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 이 상태 저는 이거는 사실 그 감정적인 거랑 되게 예 저는 쌍두마차거든요 지금 음 아 이게 지금 어 어떡하지 네 어 잃어버렸어 오른쪽에 위험에 개능력 아예 없어 근데 어어머 어떡해 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떡해 오른쪽은 확실히 무서운데 왼쪽도 하 왜 이렇게 같이 읽기가 싫지 네 이제 같이 가장 읽기 싫은 이니까 네 그냥 이거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것마저 없애버리는 사람 어 아 근데 자꾸야 자꾸 그러니까 아 아 아 고민이네 이거는 또 그럼 생존율 쪽이냐 네 같이 읽기 싫은 쪽이냐 봤을 때 제목으로 가시죠 이거죠 네 소통이 안되는 외국인 생존자 어 이건 능력이죠 이거는 제2외국어잖아 아 나랑 소통이 안되서 그렇지 응 다른 그룹하고는 이거는 기량입니다 기량 혹시라도 같이 있다가 다른 그룹 만나는데 거기도 외국인이 있다 그럼 기량이에요 기량 그럼 이제 뭐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좋은거구요 꼰대 리더 아 이거는 뭐 이건 뭐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네 꼰대 올라가시죠 고집이 있는 어린 생존자 음 아 오늘 여기에 저를 되게 긁을 수 있는 여러가지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른쪽은 완전히 저라가지고 심각한 길치 생존자 예예예 저는 오른쪽은 저예요 저 진짜 심각해요 길치 아니 근데 길치는 예 길의 선두에만 안서면 돼요 하 그렇잖아요 맞아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돼 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 돼 이 사람이 길치지 앞에 사람을 못 따라가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침착맨 아니에요? 약간 옷 입은 스타일도 침착맨 어린 시절 느낌이 좀 나는데 아 이병건의 어린 시절? 네 약간 그 여기 비율 같은 거랑 네 엉덩이 쪽이라고 보면은 네 조금 침착맨 느낌이 나는데 고집이 있고 네 여기 수염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죠 그죠 신기하네 이걸로 가시죠 고집이 있는 어린 시절 예 그러시죠 헛에 쩌는 생존자 리더랑 자주 싸우는 생존자 저는 후자는 네 이 집단에 경각심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어 너무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시는 상태를 예 리더를 자꾸 자극을 해서 어 너 진데 왜 올라가냐고 아 자긴데 왜 올라가냐고 어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병건 리 월드컵이에요 이병건 월드컵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봐 봐봐요 응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생존자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뜨네 아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생존자 어 이게 있으면은 이걸로 자꾸 막 막 긁혀가지고 막 하는 생존자 그러네요 이런 게 있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갔겠죠 아 그러네요 네 긁혀? 다시 회복 또 긁혀? 또 회복 이렇게 좋습니다 강박 있는 생존자 응 그럼 이거는 좀 경각심을 일으킨다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 리더에게 응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점들이 계속 경각심을 주는거죠 허세는 허세 아니 이거 허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의 좀 기대치를 괜히 올리는게 예를 들어서 뭐 X도 없어 이 새끼 이거 근데 거짓말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 허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응 좀비 한 100마리 정도는 내가 1대 100으로 붙어서 그냥 찌바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믿고 옆에 있었어 아까 그럴만한 사람 좀 있었죠? 네 믿고 옆에 있었는데 네 바로 죽어 그러니까 이거야 네 거짓말쟁이는 네 저기 좀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해 응 쟤는 좀비 저기 있어? 내가 썰고 올게 응 그리고 썰려 바로 같이 가자 가서 봐봐 예예 그리고 1초만에 썰려 바로 썰려 아 이거죠? 너무 안좋죠 네 다른 그룹에서 사기 정가가 있는 생중자 이게 약간 그 예 기량이죠 선동하거나 뭐 거짓말하는 기량 의심받는 리더 어? 이것도 아까 나왔는데 이것도 훌륭한 과학적 사고입니다 기량이냐 훌륭한 리더냐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고민이네요 그러면 이병건적으로 좀 볼까요? 아 그럼 누가 어디가 더 이병건에 가깝나 어디가 이병건스럽나 아 왜 이렇게 오른쪽도 비슷한 것 같고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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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궤도입니다 다른모로서 사기 정가가 있는 생중자 아 근데 사기는 아까 거짓말이랑 조금 괴가 통하는게 다 달라 느낌이 좀 다른데 맥은 비슷하거든요 지금 예 역시나 저것도 병건리는 솔직해요 예 맞아요 사기를 치진 않아 거짓말하는거 그냥 솔직해 근데 너무 솔직해서 문제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솔직해요 사기는 하단이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그러니까 이런거죠 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뭘 쏟았어 응 내가 쏟았어요 어 너무 뻔뻔해 어 내가 쏟았어요 내가 쏟았어 너무 뻔뻔한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야 응 그게 이병건이에요 그게 병건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건리가 아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의심도 없는데 병건리는 의심이 많은 리더 아 근데 어렵긴 하다 이거는 근데 그래도 좀 싫은거를 골라야되니까 여기로 가야될거 같아요 싫은거는 싫은거를 골라야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음 저도 근데 과학적 사고니까 사기정과가 있는 네 왼쪽이 난거 같아요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는 생존자 훌륭한 펫이죠 어 예 이게 뭐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환수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겁이 너무 많은 생존자 아 요거는 아 생존 위 위기 대체력이 뛰어난 분들이죠 아 그렇기도 한데 예 그 발목이 잡힐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겁이 많은 생존자들이요 네 발목 잡힐 일을 안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지금이 기회야 생존지를 지금 벗어나서 아 빨리 어딘가로 이동해야되는 나는 지금이 기회야 그 정도로 정말 아 도저히 도대체 못나가겠어 아무것도 못한다 못나가겠어 막 잡아 그 그래서 어떤 이 그룹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겁이 많아요 응 여기서 뭐 하나를 딱 해갖고 얘가 그 벽을 깨 자신감이 생겨 아 다음 턴에 바로 죽어요 바로 뒤지죠 네 그래서 겁이 많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아 갑자기 내가 겁이 없어져서 어 나도 할 수 있구나 영웅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어 그 순간 바로 사로가 바로 예 끝까지 가야돼 끝까지 반대로 겁이 너무 없어도 영화에서 가장 먼저 죽죠 그쵸 바로 가죠 응 요거 갈까요 음 가시죠 반려동물은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인간과의 교류로 인해서 네 힐링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맞아요 네 노예가 있는 그룹 어 훌륭한 또 네 게으름이 많은 리더 네 노예가 있다라는 게 어떤 노예인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노예 근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서열이 있는 그룹에 내가 어떤 서열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했잖아요 아 이 그룹에 내가 노예로 들어가느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노예가 아닌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게으른 리더는 훌륭한 리더라고 봅니다 어 왜죠 게으르면 뭘 안해요 뭘 안하면 잘 돌아갑니다 아 그 게으름이 많은 리더는 저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열정적인 면은 전 잘 안 맞아요 저도 저도 알아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좀 게으른 분들하고 잘 맞아요 음 좀 나른한 사람들이랑 잘 맞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저는 저는 되게 좋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네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편한 꼴을 못 보는 생존자 하 하 요거는 사실은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네 뭐 왜 나만 일하냐 음 아 너무 꼴배기 싫다 저거 아니 저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거를 좀 티 내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본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 티 않네 네 그냥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남들은 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 일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계속 뭐 나는 이거 하고 너는 나만 이거 하냐 나는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리고 개빡 도는 게 청소를 다 했어요 네 어떤 생존을 하고 있는 거기 되게 깔끔하게 치워놨어요 응 그래서 청소를 지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이야 응 근데 지 혼자 일어나서 아 갑자기 청소를 막 해 그니까 다 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막 하면서 하 왜 나만 차고 잡았어 그러니까 발달아 이미 다 해놨서 깨끗한데 깨끗한데 개빡 돌죠 너무 싫어요 네 눈치가 너무 없는 생존자 어 이거 너무 싫은데요 하 근데 뭐 눈치가 없어서 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는 아 그냥 좀 쉽게 속일 수는 있겠다 약간 약간 뭐라 그러지 무디니까 그러니까 네 크게 상처 안 받고 이 사람을 뭔가 직접적으로 어 악의를 갖고 속인다기보다는 응응 그냥 뭐 원래는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근데 그냥 대세가 이런 쪽이라면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아까 그 노예 팀에다 넣어주면 딱 맞아요 아 노예 팀으로 화기애애하게 잘 지냅니다 노예인지를 몰라 눈치부터 아 자기가 노예인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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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가 노예를 부리는 척을 해 네 몰라요 자기가 노예 역할인지 모르고 눈치가 없으니까 막 막 음식은 막 노예로서 막 막 이러면서 나 정도면 리더 아니야 내가 노예 쪽에서 리더구나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료 노예들한테 시켜 막 그쵸 시켜 아무도 말 안 듣는데 노예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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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드디어 32강입니다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요 빨리 좀 선택해볼까요 네 저는 불평만 생겨요 불평 가시죠 네 요걸로 가야돼요 최악의 병건리 월드컵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어 이거 바로 나오네요 아 이거는 근데 이것도 아까 꼰대는 좀 약했어요 네 이거 약간 부전승으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맞아요 요거 요거요 네네 올라가시죠 요거죠 아 아 잘 붙었다 이거 잘 붙었다 거의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더 열받는 거를 봐야되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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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열받는데 사진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좀비 사태 시기에서는 네 이제 여러가지 그런 뭐 컨텐츠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세상이 네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리가 좀 볼거리가 있을 수 있다 볼거리 일종의 컨텐츠로 보면은 대리만족 예를들어 약간 그런 좀 연극 약간 좀 연극이라고 보면은 로맨스 드라마 네 로맨스 코미디나 약간 그런 멜로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막 막 이게 애정인가 하다가 같이 싸워 네 그러면 이제 뭐 네 약간 여러가지 컨텐츠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약간 컨텐츠 차원에서 좀 볼거리가 없어요 여기가 보기 싫은 것만 하는 거죠? 네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 여기 올라가야겠죠 네 어 중입 병건 리 병건 병건 리 생존자 병건 리 생존자 병건 리 생존자 물품을 자꾸 잃어버리는 생존자 아 이거 근데 텍스트상으로는 병건 리 생존자인데 네 이게 너무 세요 너무 세다 저게 왜 이거는 재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장면만 봐도 지금 어? 어디갔지? 네 너무 화가 나 어? 우리 방 열쇠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니까 막 예를 들어 지금 물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 열쇠 없는데요? 어디갔어? 어 그거 없어졌는데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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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나 이거 우리 고기 갖고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아니면 쟤도 네 물품을 다 뺏고 노예팀에 넣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배정하는 거요? 네 좀 낫지 않을까? 안되죠 아 노예 쪽에 있는 물건 다 잃어버립니다 아 그런가 네 식사 준비해 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노예팀 리더가 없어졌는데 스트레스 많긴 하겠다 되죠? 네 노예도 잃어버려요 노예들이 노예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팀이었는데 어 이제 개인이야 어 노비문서 잃어버려 그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좀 본인을 좀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집있는 이변건데 아 아 이변건 하하하 이렇게 붙었어요 어 저는 그래도 오른쪽은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 왼쪽은 진짜 있기 싫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듣기 싫은 데시벨이 있어요 어 아 이게 그냥 사운드 측면에서만 봤을 때 네 근데 뭐 고집있는 어린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소리를 지르거든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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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저는 잘 아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쪽으로 아시죠 네 어린 병건리로 어린 병건리 식인을 한 적이 있는 생존자 네 자기만 생각하는 생존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어 그니까 손이 안 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게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자기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면 남이 어떻든 별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뭐 잘 수용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수용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약간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바이러스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 위험해요 이거는 네네네 요걸로 갈까요? 그러시죠 아 이거는 왼쪽이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저거는 아예 잘못됐어 이걸로 가요? 왜냐면 어떤 일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근데 이게 사기 정가가 있으면 응 뭐 이것도 예를 들면 이전 다른 그룹에서 사기 정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생각해보면은 요 좀비 사태에서는 사기 칠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없지 없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쳐도 약간 소소한 걸 거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생명이 이건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달려있으니까 요걸로 보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탓하는 생존자 대 사이비 그룹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왼쪽이 이렇게 약해 보이지? 그냥 어 좀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쵸? 그냥 이게 남탓하면은 응 해라 응 니가 탓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네 오른쪽은 좀 영향을 커요 사이비 그룹은 어쨌든 응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눈이 두 개에 내가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완전히 좀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 무서울 수 있죠 아 요거는 요게 조금 더 센 거 같아요 아 저 사실 이거는 니가 뭘 할 수 있는데야 저는 꽤 센 거 같아요 사이비 그룹 생각해보면 아 요거는 비슷한 거 붙었다 허세 쩌는 생존자 대 거짓말 쪽 예 요거 뭐 조금 더 위험한 거는 거짓말 쪽이죠 요거죠 요거 허세는 조금 더 귀여운 쪽이고 왜냐면 거짓말은 지는 안전해 예 허세는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예 자기 가족을 너무 편한 리더 대 장난을 많이 치는 수 저는 장난 쪽이 더 싫어요 하 그럼 장난으로 갈까요? 아 저는 이게 예 이것도 눈치 쪽이거든요 아 좀 장난 저도 장난 치는 거 좋아하고 뭐 장난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이것도 약간 사실성이 좀 처음 된 거예요 네 이것도 둘 다 약해서 어차피 떨어져 오니까 예 여왕벌 대 거비 많은 생존자 여왕벌 음 겁이 많은 생존자는 뭐 좀 아쉬운 거죠 응 여왕벌이 좀 쎕니다 여왕벌이 올라가시죠 좀 쎄요 오 이거 완전 붙었네 다는 느낌이 저는 이게 감정이죠 감정 예예 오른쪽 아시죠 이거는 이거 뭐 너무 세니까 냉정한 거는 지금 보면 또 나쁘지 않을 수 있어 나쁘지 않아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진짜 감정 대 무감정이었네요 방금은 그러네요 진짜 식탐 많은 생존자 대 여자 남자를 밝힌 생존자 저는 오른쪽은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맨 쪽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압도적이에요 좀비를 못 죽이는 생존자 대 물자를 몰래 빼돌리는 리더 저는 오른쪽은 조금 기량이라고 봤습니다 좀비를 못 죽이는 생존자 요거는 치명적일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조금 치명적일 수도 예예 아까는 그냥 별로 약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어쨌든 네 좀비를 못 죽이면은 저는 노예에 있는 그룹은 시간이 지나보니까 네 훌륭한 팀이에요 나쁘지 않아 지금 많은 분들이 저 그룹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음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 팀이다 네 네 노예로 이렇게 좀 많이 받아줘야 네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아이언 그룹처럼 네 그 롤의 아이언 그룹처럼 그런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난 아니니까 상관없네 네 아이언이 아니니까 네 손해보는 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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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조장이 너무 세지 않나요 아 솔직히 있어요 이게 지금 초반에 나와서 우리가 네 우리가 아직 이 파워를 몰랐지 잊고 있었는데 이거 유사 좀비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유사 좀비 이걸로 가시죠 올라가시죠 사실상 인간이 아니다 기저가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쵸 맞아요 불평 이게 둘 다 비슷하네 아 둘 다 꼴배기 싫은데 네 둘 다 세진 않아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 사실 맞아요 불평이 많은 거나 상대가 편한 거부를 보면은 불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한 게 네 불평이 많은 건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불평을 하는 거고 네 네 네 저분은 네가 편한 게 싫다 네 요런 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더 짜증나겠다 내 입장에서는 아 너는 떠들어라가 되는데 응 얘는 나한테 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제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냥 혼자 말하는 이변건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꼭 집어서 말하는 게 더 기분 나빠 이거지 네 여왕 벌 대 좀비를 못 죽이는 근데 이게 이게 점점 세진다 그죠 세게 느껴지네요 또 몰라서 좀비를 못 죽인다는 게 큰 핸디캡이요 어 그니까 그거죠 우리가 파티 플레이를 해요 어 게임에서 키를 못 따 아 그냥 방어만 할 줄 아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해 그니까 피가 1핀 남았는데 네 아무 의미 없는 캐릭터 못 죽여요 이러면은 진짜로 이게 의미가 있나 서포트 중에서 아예 공격 스킬이 없는 음 어 똥캐다 똥캐 똥캐 사이비그룹 대 식탐 아 아 저는 식탐이 좀 센데요 꼴배기 싫은거는 식탐이거든요 눈에 근데 사실상 사이비그룹도 무섭긴 한데 네 그냥 우리가 텍스트 기반에서 가장 있기 싫다 아니 저는 그거요 어 여기는 대충 척하면 돼 아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왼쪽은 좀 타격이 있어요 네 전체 그룹에 그룹에 근데 이 식탐은 사실은 내 눈앞에 있으면 꼴배기 싫은데 너무 꼴배기 싫어 사실 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어 조금 뭐 어 근데 식탐이 그룹 전체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치 식량을 어 쟁여놨어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저기서 누가 우거우거 막 이러고 있어요 뒷모습으로 마치 생과 치히로의 그 엄마 아빠처럼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은 네 사이비그룹 자체의 어떤 철학이 네 응심을 음식을 낭비하자 응? 음식을 막 먹어 네 계획적으로 이제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되는데 응 어떤 사이비그룹이 나타나서 네 우리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사이비그 집단이다 지금 어까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여기 어까라고 누가요? 사이비그룹? 어까 너무 어까라는데 쓰읍 그럴까요? 네 어까도 오케이 그러면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아 교주가 식탐이 많다면? 수용 응 피곤하세요? 혹시 뭐 내일 마침이 걱정되십니까? 저는 뭐 괜찮아요 그래요? 네 이걸로 올려야겠죠 좋습니다 아 남친 여친 너무 챙기는 리더 대 분조장 아 이것도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분조장이랑 되니까 얘는 뭐 일도 아니다 아 분조장은 그냥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요? 응 분조장이? 분조장이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봤을 때는 아 근데 지금 사회에서도 분조장이 분조장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비 사태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그럴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있네요 응 분조장이 있잖아요 좀 흔하다는 느낌? 근데 만약에 이 그룹 안에 이 마동석 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조절돼요 이 조절이 바로 바로 돼요 이 조절 장애가 바로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냥 거의 컨트롤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요 치료가 돼요 네 화가 안 나요 응 왜냐면 결국 그 좀비 사태는 야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주먹이 센 사람이 있으면은 분노를 조절을 해야죠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완치가 될 것이다 응 저는 사실 좀 흔하지 않나 분조장이 그래가지고 네 뭐 좀 흔한 느낌 만약에 마동석 님이 분조장이라면 아 그건 또 위험할 수 있죠 어 그러면 조금 그러면은 마동석 님이 분조조절 장애잖아요 네 분조장이 아니에요 훌륭한 리더 리더지 예 전투력이 센 리더 전투력이 강한 리더입니다 싸움 천재 싸움 천재 진짜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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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봐야 되죠 좀비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리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요걸로 가야겠네요 응 분조장 좋네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거짓말이 습관 어떤 일이라도 사람은 죽이지 말자는 생존자 어렵네 이거 아 내가 여기에 잘 속냐 마냐인데 그죠 내가 여기에 잘 속냐 마냐야 근데 사실 거짓말이 습관인 분들은 무서운 게 이게 정교한 거짓말은 못해요 응 근데 지겨워 그리고 거짓말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그 이제 뭐 진실도 못 믿죠 얘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사실 하고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막상 습관이 됐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모든 말을 안 믿으면 돼요 그냥 다 안 믿으면 돼 예 제가 볼 때도 그러면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어 위험하지 않을까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신뢰를 이미 잃을 것 같아요 네 예 손해보는 일을 안 한 생존자들 식인을 한 적이 있는 생존자 생존 입장에서 저런 오른쪽이 세요 네 여기서 세요 생존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실상 식인을 한다는 게 좀비인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좀비랑 같이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러스가 네 퍼질 수도 있는 분이고 네 네 네 이렇게 고집있는 이변건데 왜 이렇게 자꾸 얘네 둘이 붙는 것 같지 물품을 자꾸 잃어버리는 생존자 예 아 저는 어린이는 그래도 음 이제 그래도 그래도 좀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읍시다 우리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다 어린이가 근데 이제 이거는 예 어른이고 예를 들어서 어 맞아 어 그런데도 진짜 막 어? 어떻게 하지? 나 잃어버렸네 이렇게 되면 아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백신을 겨우 구했어 응 좀비한테 물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응 내가 갖고 있어 누가 갖고 물렸어 아까 그 백신 백신 어 뭐 어 나 없어졌다 뭐? 어떡하지? 나줬어? 나한테 있었어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놔두면 돼요 예 상상만 해도 빡 돌죠 아 아 이거는 뭐 너무 약하다 이게 너무 세죠 예 네 8강입니다 8강 아 아 빨리빨리 선택해볼까요 이제 예 저는 이건 뭐 잃어버리는 쪽이 세지 않나 확실히 네 요거는 뭐 생존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한 명 못 죽이는 생존자 정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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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가 이 사람은 다른 뭐 요리가던지 그리고 뭐 우리 창작물 보면은 네 네 우리 뭐 귀멸의 칼날 네 우리 또 여기 입에다가 대나무 꽂고 음 또 캐릭터 상품가 되지 않습니까? 음 예 뭐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그렇죠 그렇죠 기구를 이용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네 요거로 가죠 자기 남친 여친 너무 챙기는 리더 대 상대가 편한 꼴을 못 보는 생존자 내 사람을 챙기느냐 나한테 자꾸 남을 지랄을 하느냐 그러면 사실 오른쪽이 좀 더 오른쪽이 더 짜증나죠 이거는 너네 그렇게 그렇게 해라면 되는데 그쵸 요거는 나를 자꾸 음 나한테 자꾸 뭐라니까 나 좀 나 할 일 다 하고 좀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치워놨는데 꼴 베기 싫은 건 맞지만 그래도 오른쪽이 좀 더 어떤 일을 사람을 죽이지 말자 돼 시긴 어 근데 점점 이게 그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긴 한다 그러니까요 음 뭐 어떤 쪽이세요? 저는 저는 여기가 더 센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는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네 시긴을 한 적이 있다가 한 적이 있다가 습관성 시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진짜 이 사람이 좀비 사태 전에 정말 그 극한의 어떤 음 그 어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누가 죽었어 정말로 정말로 근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이 뭐 시체를 먹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가능성을 열어놓자면 이거는 왼쪽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너무 센 것 같아 네 어떤 일이라도 라는 거는 사실 네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야 진짜 결승감이다 이거 하 근데 저는 네 사실 그 식탐 쪽이 좀 더 세다고 봐요 음 네 왜냐면은 어 아까 전에 저는 그 사이비가 조금 쎘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사이비랑 감정적이랑 붙었을 때 사이비가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식탐이 이겼어 식탐이 이겼으니까 그럼 식탐이 더 센 거죠 그렇게 따집니다 예예예 상대가 편한 거로 못 보는 생존자 어떤 일이라도 사람을 죽이지 아 이렇게 붙는구나 4강이에요 이제 어 근데 저 왼쪽은 진짜 안 좋다 이 지랄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는 새끼가 있어 왜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포용을 해야 돼 네 비난이라는 행동 자체가 음 굉장히 많은 거를 무너뜨립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우선은 포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음 아 근데 오른쪽도 세긴 해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이거 철학이 철학 이거 너무 심한 포용 이거는 너무 심한 불포용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철학은 굉장히 무서워요 신념이 진짜 이거는 책을 한 권을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러니까 신념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 둘이 붙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댓글에 죽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 반 죽여놓자는 건데 아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이지 말자까지는 우리가 응 수용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왼쪽은 너무 괴로울 것 같긴 해요 그냥 전반적으로 요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 죽여놓는 거지 그렇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예 예 살아는 있는데 예 이제 영혼이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아 백신 나한테 줬다고? 백신을? 크크크크 어? 내가 갖고 있었나? 음 이거랑 우거우거 아우 둘 다 너무 싫다 일주일치 우리 그 생존자들 먹으려고 어떻게든 마트 같은데 이렇게 좀비 피하고 구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우거우거 어 몰라 나는 뭘 모르겠고 뭐 생존 모르겠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거우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너무 너무 꼴려기 싫다 진짜 식탐이 많은데 계속 음식을 잃어버려 둘 다 너무 싫은데 너무 싫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모자란 거고 이거는 이거는 자의가 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기량이 부족한 거예요 왼쪽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진짜 능력 부족인 거고 능력 부족 이거는 자의가 섞인 거니까 그러니까 안 맡기면 돼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지가 그 길을 열 거 같거든요 네 요게 더 안 좋긴 하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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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둘이 올라왔어 와 이렇게 둘이 올라왔어 요렇게 요렇게 마주치니까 이게 훨씬 꼴보기 싫긴 하다 그쵸 그쵸 뭔가 오른쪽은 말만 하는 느낌인데 네 왼쪽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야인시대니까 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종교사태가 돼서 예 그 그룹 안에서 뭐 사회고 법이고 나벨이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되게 강해 어 그러면 진짜 안 닥치냐 그래도 어떤 이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지고 싶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어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누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른다고 되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패도 먹을걸 이거는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비난은 우리가 계속 어떤 사고적인 접근과 네 서로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좀 풀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저쪽은 이제 거의 막 맞으면서도 짐승같은 악 악위같은 느낌이잖아 아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식탐 가시죠 식탐을 우승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생존이랑도 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랭킹 한번 볼게요 보시죠 오 싸이비 그룹이 역시 싸이비 식인이 2등이에요 예 예 선동이 3등이고 응 어 식탐이 생각보다 오 식탐이 물건 잃어버리는 것도 위에 있구요 네 오오 식탐이 이거 거의 하위권인가요? 25 25 25 25에 있었어요? 아 25 괜찮네요 1.45% 어 이거밖에 안 돼 차이가 많이 나긴 한다 왜냐면은 저 1위 1위 와 싸이비가 아 근데 아까 괴도님이 저는 싸이비가 세다고 봤어요 싸이비가 되게 셀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예 저한테는 셌어 네 왜냐면 이게 그 신념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체 흐름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응 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거 예 네 나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도 한번 그냥 믿어보는 건 아 그냥 나도 귀히 한다 나도 아 싸이비에 몸을 던진다 그럴 수 있죠 예 그 그래보는 건 어떨까 뭐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된거니까 음 음 자 저희의 1위는 식탐이었구요 예 예 한번 뭐 캡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네 자 예 이 정도면은 저희가 그래도 뭐 자존심은 어느정도 좀 회복하지 않은거 어 다행히 예 만 500명의 선을 그어놨는데 그 밑으로는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청자가 올라서 뭐 거의 그래도 만 2천 가까이 갔으니까 만 1800분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쭉 됐습니다 요 정도는 네 뭐 자존심은 지켰다 아 그럼요 예 침착맨도 어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보고 있었을거 이럴수가 예 하하 요런 느낌 이렇게 세모입하고 이러고 보고 있었을거에요 자 저는 뭐 내일 사실 일정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어 저는 지금 그냥 혼자 뭐 그럼 뭐 좀 남아서 뭐 롤을 한판 더 그러면 돌리시고 또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침괴 아니 그러니까 침괴래 예 괴뼈 방송인데 혼자만 하다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안하면 둘 다 안하고 아 하면 둘 다 하는게 맞지 제가 이제 한 명만 하는건 이제 안되는거고 예 부산을 내려가는 일정이 또 내일 아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 사실 요정도로 자존심 회복했으면 그럼요 예 뭐 또 또 웃으며 안녕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예 뭐 불침번을 지금 오늘 처음 하신거죠 저랑 처음이죠 불침번 불침번 처음이죠 첫 하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네 첫 합류였는데 또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뭐 이런 시스템이 한번 갖춰진 것 자체가 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침착맨이 네 또 여기 계신거랑 또 불침번이랑 또 분위기는 다르지만 네 또 이제 여러가지 또 이런 조합들을 맛볼 수 있는 또 재미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둘 다 침착맨 세계관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익숙한 어떤 인물들이라고 저는 제 기준으로는 좀 감히 그렇죠 생각을 해서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침착맨을 대신해서 맞아요 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동아대 승하 캠퍼스에서 오후 2시 강연이 있는데 네 요거가 지금 뭐 홍보가 잘 됐겠죠 근데 어디서 하는지 홍보가 하나도 안 돼서 어 나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말씀 좀 하세요 혹시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음 부산에 동아대 승하 캠퍼스라는 데서 제가 오후 2시에 어딘가로 가면 됩니다 어 그 캠퍼스로만 일단 가면 되네요 네 강연 준비는 됐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음 근데 뭐 많이 오시겠죠 뭐 아 그럼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홍보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네 네 어쨌든 재밌을 것 같고 어 네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7개월 만에 나왔는데 네 네 네 그 사이에 강연은 정말 많이 했어요 어 방송도 많이 하고 네 네 네 네 네 그때부터 계속 듣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항상 뭐 밥 먹을 때 본다 음 잘 때 본다 너무 많이 봤다 음 정말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음 이제 외웠다 어 외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외우질 않았겠죠 네 네 그 분량을 외울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네 네 뇌로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무 가끔 띄엄띄엄 오니까 좀 최대한 길게 해달라. 그런데 이게 사실 긴 게 다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있어야지 긴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편집본이 올라가고 원본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콘텐츠가 풍부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우리 우재님하고도 하니까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침착맨 말고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침착맨이 없으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또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12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11시간 반 정도. 그렇죠. 네. 어 이제는 그 지금 막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워지는 상황까지 되네요. 어 이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 차차차차차.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오늘 11시간 반을 했지만 보통 이 정도 하면 침투부 그 본 채널 컨텐츠로 한 보통은 한 두 개에서 길면 세 개. 세 개까지 뽑히죠. 뽑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걸로 하나만 뽑혀도 어. 저는 오늘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만 천분 이상이 계속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전혀 아쉬움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 상 주지 마세요. 하. 맞아요. 11월 아직 뭐 올해가 한 달 넘게 남은 상태에서 제가 와서 11시간 반이나 궤도님이랑 방송은 했지만 저한테 그 어떤 것도 상으로 주려고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도 네. 어 받고 싶었지만 응. 우재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둘 다 받지 않으시다. 근데 또 주시면은 네.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게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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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또 이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준비하신 분들에도 그러니까. 그런 고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즐거웠고 네. 또 이제 우재인님도 이제 저희 채널 한번 놀러 오실 거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우재인님 채널 한번 놀러 갈 거고 아. 오셔야죠.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또 많이 봐주시고 그 조만간 안 될 거하게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너무 즐거웠고 어. 네. 여러분들이 제가 제가 침투브에 못 나와도 네. 언젠가 어디서든 어떤 순간이든 저는 계속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정말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어. 침투브에 못 나와도 어디선가 저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아. 계속 과학 사랑해 주시고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최고민수님하고 하는 강연도 또 재미있게 보러 와주시고 아. 10분 강연. 네네네. 어. 10분 강연. 10분 강연. 뭐 아무도 믿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또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여기까지 우리의 모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회복하고 또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